더 안되어있는거 아냐? 켜진거야 방송이? 네 켜졌습니다 마이크도 나가고 있는거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켜졌나봐 켜졌나보다 지금 방제목 어떻게 되어있어요? 트로피 만들기로 되어있는거 아냐 지금도? 방제목이요? 반가워요 여러분 여러분 아 괜찮네요 괜찮네요 큰거 오는거죠? 근데 궤도선생님 하면 너무 좀 그런데 그냥 궤도님 해도 되고 그냥 궤도해도 되는데 궤도선생님이라고 근데 침창민님도 항상 카톡보내실때도 궤도선생님 이렇게 보내시거든요 아 좀 선생님 아니 좀 민망해가지고 평소에 다른 분들은 궤도님 그냥 궤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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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가 그냥 제일 무난하지 않나 이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 이 방송 모르고 휴가 내신 분도 계세요 와 맥주 따셨다고 아까 누가 야 살이 빠진게 아니라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잠을 거의 못잤어요 왜요? 그 지난주에 그 돈 록업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오 저도 봤어요 네 요걸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이래갖고 그거 라이브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어제도 저희 랩미팅 라이브가 새벽 2시 1시 넘어서 끝났고 네 그 다음에 계속 이 심창면 준비를 하고 또 지금 긴급과학도 하나 저희 채널 것도 하나 좀 만들어서 좀 편집 중인게 있고 잠은 언제 자요 그럼 또 지금 그러니까 뭐가 엄청 몰렸어요 글 쓰는 것도 지금 마감이 3개가 몰려갖고 와 그래갖고 어제도 랩미팅 끝나고 집에 가서 2시인데 샤워하고 다시 그 이거 수정하기 시작 오늘 거 그래서 조금 수정하고 자려고 그랬거든요 네 어느새 8시 아침? 해가 떴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또 오늘 미팅하고 오셨잖아요 그쵸 오늘도 또 아침에 또 나왔죠 그리고 또 미팅도 하고 그니까 와 일정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내일도 해 있고 뭐 또 토요일도 뭐 촬영이 있고 뭐 아무튼 뭐 이상한 게 많은데 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럼 트로피 주면은 이제 기절하겠는데 이 상태에서 아 트로피 트로피 제가 만드는 거 다 봤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막 방송 안 하셨으면 엄청 기대했을 것 같은데 이게 봤기 때문에 괜찮아요 건강할 때 받아야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뭐가요? 아 근데 그거 구워주신 건 아니죠? 자기처럼 이렇게 구워서 아 구우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안에 페트병이 있기 때문에 아 맞다 맞다 불납니다 아 맞다 맞다 트로피 진짜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러면 폭발합니다 난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마른 부분도 있고 안 마른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아까 뭐 설명을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저거? 저거 전통입니다 네 제가 만들어서 드리면 자리에서 부시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이게 아 근데 진짜 어제 칭찬님이 만드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네 저는 못 부셔요 아 아 아 그 그거를 부셔야 되고 시간 지나면은 옆에 주호민님이 부실 겁니다 하하하하 못 부시면 제가 대신 부셔야 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열심히 만드시던데 그 하도 지랄로 해가지고 하하하하 저거 어떻게 가져가냐 하도 연병을 떨어서 그냥 부시고 그래야 저도 속 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 근데 저 이제 택시 타고 가면 되는데 이제 저 트로피를 네네네 되게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 주변에 그래서 제가 아까 아이디어를 하나 드렸는데 그 부셔서 파편을 하나씩 나눠 드리면 아 파편은 파편정도는 가져가시면 나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편은 쓰읍 안 가지실 것 같은데 하하하하 베를린 장대표로 맞아요 놓고 가시다고 해서 아 일단은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 저거부터 일단 수혈을 좀 하고 시원하게 하고 들어가죠 네 뭔가 좀 괜히 저걸 계속 갖고 있으면 좀 그럽시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이게 베를를륨은 안 되죠 저는 BGM을 받겠습니다 진짜 아 왜 갈라줬지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얘가 기울어서 제가 아 이걸로 오오 안돼 안돼 벌써 부서졌어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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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진 찍어야 되는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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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안돼 이거 진짜 들고 계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아 그럼 제가 이게 무슨 무슨 상이죠? 이게 무슨 무슨 상이죠? 어... 궤도상 아무튼 이게 3관왕이죠? 네 무슨 무슨 상입니다 아무튼 하나만 찍을게요 일단 제가 하나만 딱 찍고 멋있게 이게 수요 전에 아 남근상이라고 하지 마세요 조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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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을 잡으면 안 돼요 바닥을 잡으면 안 돼요 그냥 바닥이 플래스틱 와 엄청 무거워 엄청 무거워 후드색 후드색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아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지 더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이야 여러분 상 받았습니다 이야 이게 무겁죠? 이게 카메라가 좀 아래를 향해가지고 아 그러면 이렇게 일단 그 소감 말씀하시고요 저희 신문지 깔고 있을게요 아 이제 수상소감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수감소감 하시는 동안 깔겠습니다 네 여기 앉아서 안 보이니까 앉아서 예 아 정말로 하하하하하하 아 수상소감하면 되죠? 네 아 예 아 제가 그 전화 전화 전화통화일때도 제가 진짜 감정을 했거든요 그날 전화를 딱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이 사실은 침착맨 채널이 종합현성 채널이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뭐 교양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양에다 재미에다 엔터에다가 노래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종합현성 채널이에요 근데 사실은 과학이라는 콘텐츠가 다른 콘텐츠랑 그냥 이렇게 맞붙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아 그렇죠 왜냐면은 제가 처음 방송을 시작한게 벌써 굉장히 오래 전입니다 거의 한 14년? 어?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굉장히 오래 전이죠 근데 그렇게 오래전에 시작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게 라이브로 아 근데 이제 그때도 아 그 워낙에 유익한 방송이고 네 그리고 이제 윗분들이 좋아하세요 어디서 어디든 아 그래서 이제 윗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상을 주고 싶다 그래서 막 상을 주려고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아 왜냐면은 그냥 경쟁하면 뭐 조회수 뭐 이슈 뭐 어떤것도 경쟁이 안돼 아 그러니까 아 그러면 뭐 뭐 특별상 무슨 뭐 교양상 뭐 그런 여러가지 그런 좋은 상을 만들어 주시는데 네네 그렇게 상을 받 받으면 기분은 좋으나 이제 상을 받으러 올라가면 이제 시청자분들 다른 분들이 다 이제 듣보잡이다 아 상처가 됐구나 상처가 됐구나 상처라기보다 상처 받았네 상처 받았네 근데 그때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근데 상처는 왜 아 전날 아니 내가 정말 열심히 해도 과학 자체는 안되겠구나 과학 자체는 어 이게 경쟁을 할수는 없구나 안됩니다 안되겠구나 안될 să 왜냐면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질적으로 다르다 아니 종합현송 채널에서 오 차절잔볽 님을 제치고 차절잔볽 님이 아니구나 철면수적이에요 철면수적이에요 철면수십님을 재치고? 와, 그래갖고 제가 아니, 이게 된다고? 그래갖고 저한테는 침착맨 채널에서 이 상을 받은 게 제 인생의 과학 커뮤니케이션 일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과학이 된다라는 거를 저와 제 주변의 과학자들, 그리고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한테 증명을 했어요. 우리도 된다. 그냥 예능과 붙어도 된다. 요리랑 붙어도 된다. 과학 된다. 과학 된다. 아, 그래서 진짜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을 주시다니. 저도 이걸 딱 들고 있는 개더님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다음에 상 안 받아도 하나 더 만들어드릴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번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잠깐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내려놓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누리오인데 아래 여기 물병으로 아래 발사하는 거 네 개. 이게 1단 로켓 네 개. 75톤급 엔진 네 개를 묶은 거거든요. 300톤급을 만든 건데 이 네 개가 지금 굉장히 클러스터링이라고 네 개를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이 클러스터링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일반 로켓 개발자가 아닌데 이렇게 네 개를 클러스터링을 맞췄다는 거 자체가 이게 이미 침착맨의 천재성을 보여주지 않나. 미친 거죠. 사실상 참고로 태환 씨가 잘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르라고 했거든요. 자르라고 했는데 아래에이를 쓰는 줄 알고 여기를 이렇게 잘랐어요. 여기는 버리는 건 줄 알고 난 이걸 쓰는 줄 알았나 봐. 아 여기를 아 무조건 여기 있죠. 위쪽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약간 버켓을 너무 모르네. 힘들었죠. 그리고 여기는 실제로 누리호라고 적혀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사진을 참고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근데 이 비율도 너무 좋은 게 이게 1단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보고 한 거죠. 와 비율도 너무 좋고 고증을 다 지켜네. 그리고 여기서 발사를 해서 나가는 거예요. 한 번 더. 아 분리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우주공간에서의 모습이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아 이게 있나요? 이게 원래 없죠. 원래 없죠. 근데 만화적 표현이에요. 팍 하고 올라간다는 거를 성공했다 이거지. 성공했다. 왜냐면 이게 지금 폭발 같은 거라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보이진 않죠. 작죠. 왜냐면 산화제랑 연료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 근데 너무 예쁘다. 하나 더 찍어줘. 이거 좀 가까이서 찍혀. 이게 군데군데 좀 찍어놔야. 야추털이라고 지금 누가. 이거요? 네. 이런 야추털이 어딨어? 아 아까 1분 전에 찍으시지. 그때가 더 싱싱했는데. 아 아니요. 근데 이게 저는 저는 이게 떨어지는 것조차도 디테일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산화제가 굉장히 딱 주입되는 순간에 엄청나게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표면이 드라이아이스가 막 쫙 떨어지거든요. 이 떨어지는 것조차도 발사 직전에 떨어지는 드라이아이스를 묘사한 게 아닌가. 그렇죠. 이것도 드라이아이스. 그러니까. 이건 본드예요 사실. 이야 이게 꿈보다 해몽이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한번 보여드리죠. 네. 기가 막혀. 아랫부분 아랫부분. 고증이 장난 아닙니다 진짜. 잠깐만 저 전시행정 뭐야. 저 로켓 뒷부분 뭐예요. 여기 빨리 보여줘. 아니 저게 아까 떨어졌어. 방금 떨어졌어. 아 여기도 있어요 여기.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앞에도 떨어졌어 앞에도. 전시행정. 오우. 이렇게 올라간다. 와우. 웅장해 웅장해 웅장해.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근데 여기가 아까 만지면서 떨어졌어. 이게 왜냐면은. 다른 데는 괜찮은데 여기 왜 그러냐면. 플라스틱 자체가 내가 꽂으려고 해가지고. 이게. 팽창했구나. 움직였다 들어갔다 해서 얘가. 제대로 안말랐어. 근데 이게. 이렇게 갈라지는 것조차도. 갈라지는 이유는 이게 얇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설계할 때. 이 연료통을 정말 얇게 만들었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깡통캔 수준의 두께이기 때문에 얇게 뽑다보니까 갈라질 수 밖에 없어요. 고증을 지키다보니까 이거는 금속 재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갈라지는거에요. 너무나도 고증을 하다보니까 제가 금속으로 만들려고 몇번 얘기했는데 제가 겸손 떨려고 이렇게 제대로 안됐다고 한건데 그걸 표현한거에요. 아니 금속으로 만들면 되잖아. 처음부터 금속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 금속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 뭐 두드려가지고 그냥. 어떻게 두드려 망치로? 지금 이게 플라스틱으로 표현한 금속 아니에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진짜. 금속으로 금속을 표현하는거는 예술이 아니에요. 다른 재료로 다른 재료를 표현하면은 그건 예술이 되요. 저도 설명할 때 과학적 용어를 과학으로 설명하면 의미가 없어요. 일상생활 용어로 설명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깊은 뜻을 제가 또 몰랐네요. 그렇죠. 누리호의 어떤 성공적인 이 발사 기념하면서 또 그게 과학하고 연결되어 있고 근데 침창민님이 이걸 만든 것만으로도 지금 항공우주 산업에 계신 우리나라 로켓공학자들이 정말 큰 힘을 얻어요. 그렇죠. 이 유명하신 분이 이거를 직접 만들었다? 이거는 트로피 저의 개인에 대한 트로피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항공우주공학과 관련된 모든 과학자들에게 드리는 트로피입니다. 근데 이 로켓을 박살낸다? 이건? 이 박살은 뭐냐? 껍질을 깨고 우리 항공우주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 그렇지. 여기 안주하지 말자.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다음 단계로 가자. 그리고 이미 가능성을 보여줬다. 깨고 깨고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 여기서 약간 탄생을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병아리도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와야지 제대로 살거든요. 야 이걸 이렇게? 스스로 깨고 나왔어요. 아프락사스. 아니 아프락사스. 왜냐면 누가 깨준 게 아니라 스스로 깨졌어요. 맞잖아.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바닥에 신문지도 다 완성됐고요. 네. 모두가 기다리는 순간이 있어요. 이거를 아마 위에서 하면 아마 조금만 더 뒤로 갑시다. 조금만 더 뒤로 갑시다. 근데 진짜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서 이걸 잡고 후려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성혜 형님 하시는 거 오오오오오오 벌써 벌써 성혜 형님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와 이게 진짜 근데 나 그거 같다. 드레스 해주시는 이모님 드레스 해주시는 이모님 드레스 해주시는 이모님 같다. 드레스 해주시는 이모님 드레스 해주시는 이모님 이게 그러면 저는 일단은 일단 이게 근데 뭐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는 거를 내년 하는 내년 하는 거 시상식 전통 전통 이게 전통이니까 네 제가 첫 번째는 김성현님이 하셨었나? 네 첫 번째는 김성현님이 재작년에 한 번 하셨어요. 아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네 마치 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엑스가 1단 로켓 펠컨 헤비에서 1단 로켓 회수하듯이 네 밑으로 꼽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네 김성현님 기대된다. 감사합니다. 저 이걸 잡고 저 다시 핀통으로 써야 되거든요. 2단 로켓이네요. 한번 후려 치세요. 야 한 번 할게. 찍어버려. 누굴 봐서 하는 거야! 구경하러 왔어! 형도 한 번 해. 야 이건 은근히 스트레스가 부르네요. 네 사진 하나 찍죠, 이것도.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와 이거 진짜 와 야 신난다. 너무 멋있다 이거 이게 다음 단계로 나아다는 대한민국의 인스타에 올리시면 희망으로도 안 보일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제목이 희망이라고요? 사진 한번 보세요. 역설적이네요. 아,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스타가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니까 요거는 계속 냅두면 흙 날릴 것 같거든요? 뺄까요? 빼놓을까요? 아, 그러시죠. 그러시죠. 괜찮은데요, 사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괜찮아요, 사진 괜찮아요. 사진 괜찮아요, 사진 괜찮아요. 괜찮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약간 인스타 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네, 와. 괜찮다. 예, 이거 인스타 각이 나올 것 같고. 아, 이거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옷에 묻으셨다. 안 돼, 안 돼. 이게 그래도 가루까지는 안 되네요. 확실히 잘 묻어가지고. 오, 안 돼, 안 돼. 오, 안 돼, 안 돼. 오, 세, 세, 세. 오, 세, 세, 세. 네. 오, 세, 세. 오, 세. 오, 세. 오, 세. 아, 흩날리니까? 네. 오, 세. 오, 세. 아, 좋네요. 좋아. 전통이고 이게 계도님이 스트레스가 좀 많으십니다 기분 좋아지네요 엉덩이 좀 어떻게 해줘 골 보이잖아 하녀보는 줄 알았다 골 보여요? 이게 하녀지 상녀 삼겹축 재밌었다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흑이 나면 환기를 좀 시킬까요? 괜찮나? 이게 근데 많이 굳어가지고 생각보다 커피를 좀 드릴까요? 아 좋습니다 이게 카페가 닫아가지고 카페가 7시에 닫더라고요 오늘 진짜 찬바람을 너무 많이 맞아갖고 오늘 영하 12도였어요 너무 추웠어요 진짜 진짜 춥더라고요 오늘 목 상태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로 지난번에 로켓공학하고서 이틀 정도 아팠어요 아 목이요? 아니 그냥 몸이 아프고 그리고 목소리가 거의 주말까지 안 나오더라고 이야 완전히 열감 진짜 그때 너무 신나갖고 그래서 그래도 내일도 뭐가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번보다는 저번보다는 좀 더 가볍고 가볍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지금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너무 이제 이럴 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완을 시켜주지 않으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함으로써 우리의 근육도 발달을 하거든요 그렇죠 어피스톤 운동 어피스톤 운동도 비슷하죠 비슷한데 걔는 이제 회전 운동을 1차원 운동으로 바꿔주는 형태니까 돌리는 게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 이완을 한번 시켜줘야 다시 수축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병이에요 이완을 시켜줘야 돼요 너무 수축만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 수축만 해요 아 넌 너무 이완만해 아니 근데 우리 막 쳐줘야 돼 아니 진짜로 근데 지난번 로켓공화 끝나고 가는 택시 안에서 계속 아니 특히 침착맨 님은 그래도 예 조금 반 수면 상태였거든요 아 쌍꺼풀도 6개 대정되시고 근데 호민 형님이 정말로 집중을 끝까지 하시는 거 보고 호민 형님한테 그렇게 죄송한 거예요 가는 내내 왜 죄송하죠? 너무 피곤하실까봐 그래갖고 집에 가서 그냥 안 잤어요 아 진짜 흥분이 가라앉지가 않아서 전장도 몇 판 하고 잤어요 아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진짜 제가 3시간 안에 아니면 아무리 길어도 민수방정식에 맞게 5시간 안에 끝내자 그런 생각을 진짜 각오를 하고 왔는데 안 믿어 저 안 믿어요 저도 저를 이제 못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아 그래서 진짜 벌써 네 번째야 저 정말로 그래서 진짜 이상형 월드컵 이런 것들 한번 불러주세요 진짜 정말 딱 2시간 딱 하고 그냥 여성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이런 거 만화 캐릭터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준비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과학과 아예 무관해야 돼 아 정말 왜냐하면 과학이 껴있으면 모든 곳에 과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뭘 하던 과학이거든요 네 뭐 그럼 준비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알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준비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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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도 과학이 아닌 거 그럼 이거 어때요 제가 당일날 오늘 오세요 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러면 준비를 못 하잖아요 준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언젠가 모시게 되면 그때 나와주시는 겁니다 하고 당일날 오늘 저녁에 하하하하 그러면 준비하실 일 없잖아요 근데 못 오는 거 아닌가 그러면 하하하하 아 준비가 안 된다 어디 막 제주도 가 있고 이러면 어떻게 그럼 뭐 다음날 아 아니 준비하시는 것 때문에 계속 수정을 안 돼 그러니까 니네들이 자꾸 뭐 했으면 좋겠다 뭐 하지 그러니까 자꾸 붙이시잖아 아니 감사한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저는 뭘 감사해요 그게 병이에요 불치병이야 아니 근데 저는 여기 딱 이 자리에 오는 게 너무 즐거운 게 네 그 심창맨님 채널에서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네 숫자도 되게 많잖아요 많죠 이분들의 특성이 있어요 그 그냥 그냥 재밌으려고 거의 안달이 나있어 아 재밌으면 재미만 있으면 돼요 그냥 막 오늘은 뭘로 웃을까 막 이미 막 배꼽 잡고 있는 거야 아 그게 느껴져요 아 왜냐면은 보통 그 근데 저희 채널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안될거하기 위해서는 교수님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저희 채널 교수님들은 많이 보셔도 채팅을 많이 안 치고요 일단 아 그리고 신중하게 보고 있다가 여러분 보고 계신가요? 갑자기 막 올라와요 아 굉장히 조금 뭐 막 다른 나라 포닥분들 뭐 박사님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아 집중해서 보시고 감탄을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막 빵빵 터지는 그런 것들보다는 좀 진중한 느낌 어 어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학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엄격하게 보세요 아 이런 모든 것들을 어 굉장히 엄격하고 엄밀하게 이게 굉장히 좋은 점이긴 한데 네 근데 침창미님 채널은 일단 기본적으로 네 팩트 확인 안 해요 배꼽을 이미 잡고 있어 아 배꼽을 잡고 팩트 확인 안 해요 이미 말하면서 아 와 진짜 웃긴다 이렇게 또 근데 게임할 땐 또 엄격하게 봐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고 평소에는 웃을 준비가 돼 있고 게임만 하면 이제 또 엄격해지고 왜냐하면 이게 과학자님들은 전문분야잖아요 네 우리 같은 게이머들은 또 이게 또 자기의 전문분야라서 아 게이밍 그런 부분에서는 또 해야죠 할 건 해야죠 그럴 수 있죠 과학은 우리가 모르는 세계니까 그냥 재밌게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아 과학자님들도 아마 롤방송 그냥 보여드리면 재밌게 보이실 거예요 아 배꼽 잡고 배꼽 잡고 게임박사들이 가서 네 그치 그러네요 게임은 흔술을 해야 된다 게임이 장난이야 그런 게 있죠 아무튼 그래서 게임 방송 한번 하시죠 저랑 어? 롤 저는 예전에 제가 진짜 열심히 했죠 롤이요? 일단은 제가 실버까지는 갔습니다 아 주캐 근데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주캐 네 제가 주캐가 아리였는데 아 아리 제 아이디 또 아리의 유혹이었는데 아 아리의 유혹 아리가 한국에 출시된다고 하기로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 출시 전에도 했었거든요 네 북미 때 북미 때 네 근데 이제 아리의 유혹 네 근데 아리가 출시됐는데 매혹으로 출시가 된 거야 아 아 제가 그 레전드 닉을 선점을 했는데 아리의 번역이 어떻게 됐느냐 아리의 매혹으로 된 거예요 당연히 유혹으로 될 줄 알았는데 하 그래갖고 좀 슬퍼 좀 그때 접었어요 열받아서? 아니죠 그래서 주캐를 바꿨죠 뭘로 바꿨어요? 미포 미포 미스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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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예요 주캐 아 그래요? 저는 미스포춘 미포 레우나 이렇게 조금 여캐 여캐 든든한 분들 수양이 비슷하네요 아 그래요? 이 친구들이 약간 좀 허리가 좀 곧고 네 좀 당당하게 서있죠 아 걸크러쉬 걸크러쉬 음 약간 이렇게 막 슉슉슉 이런 것보다는 탁 이렇게 아리는 슉슉슉 이래요? 아리는 이제 슉슉슉 이러진 않고 그냥 메뉴도 자기가 정할 것 같고 이거 먹고 넌 이거 먹어 그런 사람 좋죠 다음에 베드라지 롤드에 하면은 아 하시죠 근데 저 진짜 욕 엄청 먹을 수 있는데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 그것도 역할이에요 아 그래요? 다른 사람 욕을 대신 먹잖아요 아 그럼 괜찮죠 네 다른 분들을 위한 역할 배려의 역할이니까 네 만약 괴도님 때문에 그 팀이 졌어요? 아 그럼 괴도님이 욕을 많이 먹겠죠 80%를 흡수하겠죠 어 그쵸 그쵸 다른 진 멤버들은 어때요? 좀 상대적으로 편안하겠죠? 아 그럴 수 있죠 그것도 역할이에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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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너무 엄근진하게 내가 아우 내가 못했어 못해서 졌어 이러고 보다 차라리 내가 제일 못해서 팀원들을 위해 보탬이 됐어 내가 그냥 악의 축이 돼서 응 나 하나가 사라짐으로써 세상이 행복해다면 음 그니까 제일 열받는 부분이 아 내가 이 팀에서 한 게 없어 라고 생각해서 열받는 건데 아 아 그런 게 되게 많은 거죠 아 아 근데 실버면 굉장히 높은 높은 축이라 그러는데요 맞아요? 브론즈도 꽤 있고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괜찮네 그니까 실버면은 어 그니까 김우중 저 김우중 저 신창맨님도 실버 수준? 저도 실버 수준 아 그니까 그 정도라서 그 정도가 한 중간 이상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아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좋습니다 다음에 아 좋습니다 네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하세요? 아 좀 편안해요 플래티넘 있을까봐 그렇죠? 아 왜냐면은 막 다이아 뭐 이런 분들 계실까봐 그러면은 거의 뭐 한 대를 못 때리니까 잘못하면 다 못해요 아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뭐 자 그러면 이제 뭐 들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예 아 자료는 제가 이렇게 이걸로 넘길까요? 이걸로? 어 어 잠깐만요 자료를 딱 주시면 됐습니다 넘기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바꿔주시고 네 아 스페임 예 오늘 오늘 히어로 히어로입니다 히어로 히어로인데 제가 이제 첫 장면을 뭘로 시작할까 아 네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아 우리 선배님 그렇죠 사실 이 장면도 네 어 만약에 다른 히어로가 있으면 네 별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호크아이가 하니까 긴장감이 매우 높잖아요 아 아 안될까봐 호크아이는 죽을 수도 있어 아 아 안될 영웅 아 안될 영웅이네 호크아이는 죽을 수도 있어요 네 다른 영웅들은 이 정도는 거의 그냥 뭐 화장실 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에도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선배님이에요 아 이런 분인데 네 너무 대접을 안 하는 느낌이 있죠 잠시만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뭘 믿고 이렇게 떨어졌대 그러니까요 이분은 만약에 이때 쏜 화살이 잘못됐잖아요 네 뭐 이게 뭐 선배님 챙겨라 안 챙겨라 수준이 아니라 네 여기 이후로 분량이 없죠 왜냐면 이제 관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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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크아 여기 잠들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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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밑에 이제 이렇게 그 그 사고가 많이 났네요 죽은 모양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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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카츠 칠해져 있어요 아 그쵸 그쵸 흰색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그 뛰어나도 결국은 이제 뭐 초능력 인간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거든요 그쵸 정화인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표정도 보시면은 이게 지금 뭔가 싸우는 중의 표정이 아니라 약간 울먹여요 그쵸 이게 전투 중에 나오는 표정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나도 모르는 거야 아 내가 여기서 오픈가 아 내가 여기서 하차하나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표정 자체가 좀만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딱 이 느낌이에요 처음에 어떤 애기가 네 혼나요 혼나면 처음에는 이렇게 웃어요 왜냐면 포커 페이스 유지하려고 아아 계속 웃다가 계속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딱 참아 참아 갑자기 막 돌변해 뭐 서서히 울먹울먹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싱글싱글해 아 아 나는 괜찮다 나는 뭐 안 무섭다 근데 갑자기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거기까지 그 하아 얼굴이 거기까지 갔어 임계점을 넘는 순간 아예 거의 상변이가 일어난다 네 아 그렇군요 어떻게 해서 첫 장면이 호카입니까 일부러 좀 대우 좀 해드리려고 아 아 사실은 이제 뭐 이분이 중요하죠 네 이분이 중요한데 이 집이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영화가 잘 나왔거든요 네 그래갖고 아 좋다 요거 요거 스파이더맨으로 가야되겠다 네 요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 요런 식으로 좀 중요한 걸 뽑으면 좋겠다 요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근데 한국인들은 네 좀 더 다양한 걸 원하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도 적어도 어벤져스 멤버 아 그 정도는 나와야 된다 네 왜냐면 한국인들은 다양한 걸 원하니까 너무 뜨는 애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건 다 인기 캐릭터들 아닌가요? 그쵸 사실 스파이더맨만 해도 이번에 나온 노웨이홈 보면은 네 정말 등장인물 많거든요 음 그쵸 그들만 해도 정말 한 두시간 후딱 가는데 네 이 정도는 해줘야겠다 아 근데 한국인들은 네 더 다양한 걸 원하지 않을까 음 여기서 또요? 계속 생각이 드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아 엑스맨을 뺄 수 없다 아 엑스맨까지? 엑스맨을 뺄 수 없다 요기 그것도 되게 특이한 애들이 많아요 많죠 도렙맨이들 저 파란 얼굴 파마머리는 누군가요? 저분이 똑똑한 분이에요 되게 아 저 비스트 모르세요? 네 되게 똑똑한 분 저분이 엔지니어예요 그 엑스맨 그 기지에서 브레인 과학 쪽 전술도 다 짰고 네 훌륭하신 분 왜 너무 똑똑해서 자기 지능을 감당할 수 없게 됐나요? 왜 이렇게 화가 나시죠? 음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조절이 잘 안돼요 네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똑똑해요? 파란색? 아 미스틱 레이븐? 레이븐? 레이븐 똑똑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똑똑한 사람은 한 세밖에 없어요 셋 네 일단은 왼쪽에 계신 분 박사님 두 분 저분도 알아요 아 네 위에 계신 분은 박사는 아니에요 매그니토 매그니토는 박사 아니에요? 박사는 아니에요 매그니토는 아래쪽에 계신 우리 프로페서엑스 이름에 이미 교수잖아요 프로페서엑스 프로페서엑스 네 오른쪽에도 프로페서엑스 아 젊은 시절 그렇죠 젊은 시절 젊은 시절 프로페서 매그니토 매그니토 여기까지는 알겠다 네 그리고 퀵실버가 뒤에 있고 퀵실버요? 퀵실버 퀵실버 회사마다 다른데 이쪽 회사 퀵실버에요 아 이게 안보이네 시청자분이 저 퀵실버가 또 넘어왔습니다 시청자분이 안보여요 완다비전에서 또 넘어왔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울버린 형님이 있고 계시고 울버린 쇼도 잘하시고 위대한 쇼맨이시고 위대한 쇼맨 네 그리고 또 우리 최근에 또 떠오르는 돈 룩업의 또 디비에스키 박사 아 네 디비에스키 박사죠 아니 저 위에 우리 레이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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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오르시는 분 아무튼 요런데 근데 한국인들은 좀 더 다양한게 필요하다 아 또? 여기서 또요? 그래서 이제 마블 정도는 다 나와야 되지 않을까 다 나온다 완전히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좀 고민을 했어요 야 야 근데 예측하셨겠지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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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DC까지? 아 아 쪼커도 있는데 저희 영웅 아닌데요? 쪼커는 영웅은 아닌데 필런? 영웅이 되고프죠 아 왜죠? 얘는 악당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아 근데 쪼커가 왜 영웅이 되고 싶는가 왜 영웅을 갈망하는가 아 또 침착매님이 또 오늘 방송 주제를 관통하는 질문을 아 그래요? 저 나쁜 새끼잖아 나쁜 새끼 또 관통해보셨어? 그래 나 또 관통했어? 또 피어싱했어? 또 관통하셨어 아니 거의 한 초반 한 10분 안에 관통을 하세요 아 아무튼 DC까지 고민하다 보니까 아 그래 이렇게 많은 것 같고 아우 싱그러 이거를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이건 보통일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갖고 제가 최종적으로 지금 55일간 고민해서 결론을 낸게 마블까지만 하자 근데 마블도 이렇게 아우 싱그러 저는 이거 그거 같아요 하버드 대학생 각지에서 난다긴다는 애들 다 하버드 대학생이야 하버드 1학년 거의 에이스들 자기 동네에선 최고야 다 1등 했거든 전기 1등 했던 애들이거든 와보니까 뭐 이길 수 있는 게 호카이 선배님밖에 없고 한국에서도 가고 누구도 가고 그렇지 호카이 선배님 어디 있습니까? 아 그래도 그래도 많이 대우해줬어요 오른쪽에 보라색 호카이 형님이거든요 고고고 호카이 쪽이 딱 있잖아요 겨누고 있네 이 새끼가 언제 겨누고 있었지? 근데 이 정도면은 인기도에 비해서 정말 앞에 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앞에 있죠 어 이게 이 싱이었나요? 네 싱 싱 싱 별거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앞에 있죠? 제가 뒤에 가면은 뒷좌석이 너무 좁아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마블만 하려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마블 영웅이 338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5분씩만 제가 훑어도 이미 28시간이요 그래서 이게 이틀 안에 안 끝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1분씩 하면 6시간 안에 끝내는데 솔직히 1분 하면은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냥 얘는 누굽니다 어떻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맘대로 몇 명씩 좀 추렸습니다 추렸고 추린 거에 대한 건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거의 오마카세네요 그러면 네 그쵸 그쵸 이 338명의 히어로 중에 정말 제 기준 저의 뇌피셜 중요도에 따라서 제가 이제 설명해드리는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몸풀기가 또 있어요 아 오늘 몸풀기를 안 하면 안 되죠 오늘 짧게 하신다는데 몸을 풀어요 왜냐면 짧게 하실 생각이 없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봐 짧게 하실 생각이 애초에 없죠 아 근데 진짜로 저는 짧게 하려고 항상 생각해요 각자 풀고 와야죠 몸을 몸을 풀려고 시작했는데 끝나면 이제 눈이 풀려있어 저는 진짜 항상 생각하는데 눈풀기 시간 아 이게 예측이 안 돼 아 그래가지고 진짜 일단은 그 요런 글이 올라왔어요 아 네 요거 이제 바꿔주셔야 보일 것 같아요 글씨가 아 그러네 뒤집어 주셔야 네 이거 제가 바꿀까요 네 바꿔주시면은 좋습니다 요거를 잠깐만요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안될과학 저희 오프닝이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샤라드 긴급과학이 위투브 보는 것 같아요 라이브로 들었어요 라이브로 근데 이제 침투브는 인사가 3시간 온풀기 네 그리고 안될과학의 레알 짧은과학이 긴급과학이거든요 긴급과학은 이마트 에브리데이 편의점이죠 랩미팅은 이마트 침창회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창고형이야 창고형이야 여기는 어 아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긴급과학은 제가 예전의 스크립트를 7개월 가까이 쓴 것도 있어요 푸앵칼 이런 건데 짧은 거는 이제는 한 두 달 정도 안 했는데 압축을 하기 때문에 딱 임팩트가 있을 수밖에 없고 랩미팅은 거의 1, 2주를 준비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데 침창회는 55 54일을 준비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누굴 때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이게 보통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냐면 이 자료는 가장 마지막 쯤에 정리를 하고 일단 생각나는 걸 적어요 아 여기 저 여기 메모장에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적어놓고 요거 적어놓고 아 요것도 하면 재밌지 않을까 요런 질문이 또 있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쌓이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몸풀기 때 이제 질문 주신 걸 기반으로 하는데 네 어 못 다루는 게 꽤 있어요 어 너무 많아져서 네 그 다음 텀으로 좀 미뤘습니다 오늘 몸풀기만 다른 시간에 잘못하면 아 그렇게 되면은 네 그래가지고 좀 미뤄 혹시 밀려서 내가 예를 들어 칩창매님 카페나 네 뭐 혹은 여기저기 유튜브나 이런 채널에다가 올렸는데 네 어 왜 내 질문은 안 해주죠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폴더가 있어요 아 거기 있으니까 언젠가 나옵니다 당통이야 네 하지만 오늘 안 나온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좋습니다 네 어쨌거나 뭐 저희가 뭐 좀 빨리 짧게 하는 있고 좀 긴 것도 있지만 네 또 짧은 것도 느리게 하면 또 초심이 이렇다고 자꾸 뭘 하시니까 네 초심을 얘기하면요 네 세상에 모든 게 변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계속 유기적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꾸 초심을 언급을 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아니 바뀌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초심은 당연히 이뤄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초심을 안 잃으면 안 돼요 큰 문제가 생긴 저 초심으로 하면 더 대충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장난으로 시작했거든요 유재석 씨 유재석 씨는 괜찮죠 아 예시로요? 어 아니 지난번에 되고 안 되고가 어떻습니까 예시 들으려고 했는데 예시 좀 어려운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저번에 유재석 씨한테 괜찮냐고 물어보셔야지 저한테 유재석 씨의 얘기해도 괜찮죠 유재석 씨 초심 아 예 이미 잃었어 아 이미 과거의 유재석 씨보다 예예 훨씬 더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 아 그렇죠 초심대로 갔으면 이미 거만하다는 소리 들어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니까 이미 초심이 잃었고 이 사람은 이제는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겸손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초심이 잃어야 돼 아 알겠습니다 초심이 잃어야 돼 저도 뭐 2시간 3시간 준비하다가 이르세요 계속 2시간 3시간 준비하잖아요 준비를 하루만 하세요 초심 잃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4시간 5시간 6시간 가야지 아 초심 안 잃었구나 이미 난 잃었거든 어 아 그쵸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무한한 리얼 과학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무리뉴 무리뉴 아 재밌는 뉴스가 너무 많아서 이 중에 제가 두 개만 고르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 또 두 개를 고르셨어요 여기서 제임스의 우주망원경 아 이게 뭔데요 지난달 25일 크리스마스에 발사된 12조짜리 제임스의 우주망원경이 지금 굉장히 순조롭게 가고 있어요 야 미국 사람들은 보드게임을 크게 하네요 어 이게 정말 거대한 그리고 허블 우주망원경의 다음 주자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네 이 망원경 때문에 어떤 게 발견될지를 예측을 못할 정도로 신기한 게 나올 거라고 봐요 아 네 전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다 그 정도로 고성능인가요? 그렇죠 지금 허블 우주망원경 망원경의 100배 100배? 100배 네 우리가 시력이 1미터였으면 100미터 멀리가 보이는 거예요 오 1미터밖에 안 보이는 근데 뭘로 보는 거예요? 저 벌집 같은 건 뭐예요? 저게 이제 거울인데요 네 어 저게 이제 정보를 쫙 모아가지고 네 한쪽으로 딱 돌려주면 네 이렇게 쫙 받아가지고 저 카메라가 안 달렸는데 어떻게 정보를 받아요? 아 다 있어요 다 달려있어요 저 가운데 덮개 있잖아 덮개 다 달려있어요 저거 발사전 벗기 쉬워 저거 써있잖아 아 저거 안 벗기고 날리면 이제 큰일하잖아요 컴퓨터 안에 포장 있는 거 그 포장 벗기고 가동하시고 네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일단 제가 요거 생중계를 했습니다 오 네 이게 그때 그 과천과학관이랑 그 다음 MBC랑 해가지고 생중계를 했는데 와 정말 영광스러운 게 네 제가 학부생일 때 교과서에 실려있던 거예요 제임스 웹이 아 학부생일 때 제가 학부생일 때도 이거 발사할 거다 한다 아 이런 거 한다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발사할 거다 이거를 학부생 때부터 했는데 제가 학부생 때 교과서에서 보던 것을 이제 드디어 발사한 거고요 너무 신기하다 어 그리고 그게 96년도에 기획을 했거든요 기획한 거 치면은 25년 만에 발사한 거예요 야 그러면은 치적 감회가 그렇죠 심지어 그 교과서에서 보던 걸 내가 중계를 했어 와 이건 진짜 성덕이네요 너무 성덕이에요 정말로 이거를 내가 중계를 하다니 와 너무 감동적 그것도 크리스마스 때 그렇죠 크리스마스 때 밖에서 안 놀고 안 놀고 와 이게 크리스마스지 우울하긴 했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연기가 엄청나게 여러 번 됐어요 25년 만에 발사니까 아 연기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돈 그만해 돈 너무 많이 들어와 그만해 이것도 일리 있어 이것도 일리 있어 너무 돈이 많이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멈출 수 없긴 하죠 사실 아 이미 이렇게 들었으니까 우리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버스가 안 와 5분 기다린 사람은 택시 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1시간 기다리잖아요 못 타 못 타 택시 못 타 내가 1시간을 기다렸으면 이제 택시는 절대 안 타 무조건 버스 타지 않아 다음날 첫 차라도 타야 돼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래됐고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건 멈출 수 없죠 혹시 이게 왜 연기되느냐 연기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아닙니다 이상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아주 아주 정확하게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당당하게 말을 한 거야 과학자들이 원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잘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다 같이 막 이러고 있으면 막 소심받으면 못 하죠 안 될 것 같은데 되겠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장님이 딱 얘기를 하면 다들 사장님이 맞겠지 뭐 이런 느낌인데 과학자들은 무조건 내가 아니면 아니야 아니면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걸 했기 때문에 문제를 미리 막았고 그래서 계속 연기가 됐고 지금 가고 있는 게 그래서 아주 순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어 잠시만요 이거를 너무 안 보이거든요 가려지는 게 너무 많아요 제 생각에 이거를 조그맣게 빼 괜찮아 가려도 돼요 뒤에 자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거를 차라리 음 이렇게 빼고 근데 이 자료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조그맣게 나와도 괜찮아요 사실은 이게 가려지니까 저 이게 인물이 가려졌잖아요 저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궁금하게 해요 안보여도 사실 살 것 같거든요 채팅창만 살짝 올려요 그럼 이거를 차라리 이렇게 이렇게 덥죠 이거 어 좋죠 좋죠 이렇게 이렇게 해도 괜찮고 그리고 여기 뒤를 일단 이게 어떨까요 저는 좋아요 저는 좋아요 네 사실 뭐 자료가 더 작아도 상관없고 왜냐면은 자료가 중요한 것들은 가끔 크게 보면 되는데 대부분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서 네 근데 이게 또 지금 인물이 조그마니까 궁금하구나 저게 계속 저게 계속 가요 지금 시선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과학자들이 계속 당당하게 네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된 건데 근데 이제 이거는 과학에서는 그렇다 네 어 이런 과학 문화를 하는 데서는 솔직히 조금 다른 형태의 태도가 또 필요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번에도 저희가 설명을 하고 뭘 하면은 뭐 댓글들이 달려요 네 뭐 형씨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 그거 아니야 어 근데 무조건 아니에요 원래 아 제 설명은 다 아니에요 네 다 외국이에요 아 쉽게 풀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민수요 다 외국민수죠 외국과학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과학 문화지 지금 과학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웹이 연기된 이유는 과학 기술을 할 때 당당하게 아니다 라고 말한 거고 이 과학 문화를 할 때는 당당하게 너 틀렸다 아닌 것 같아 너 모르지 이게 아니라 어 제 생각에는 이런 비유가 더 좋지 않을까요 아 이런 접근이 더 그렇죠 더 좋은 거야 그렇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이거는 사실 여러분과 저희와 우리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거나 다시 제임스웹으로 돌아가면은 이 꼼꼼하게 접혀서 올라가요 우주망원경이 올라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L2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거든요 150만 킬로미터요 저 지구랑 저 L2포인트까지 한 15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네 150만 그래서 이제 1월 말쯤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잘 가고 있고 왜 이렇게 멀리 보내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은 저기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아 라그랑지안 포인트라고 L1, L2, L3, L4, L8 뭐 이렇게 있어요 네 거기가 쉽게 말해서 이것도 왜곡되는 설명인데 네 우주에 못을 박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못을 박는다 딱 박아놓으면 걔는 안 움직여 아 물론 저기 저기 이 라그랑지안2같이 L2포인트처럼 네 안 움직이진 않아요 얘가 계속 조그만 원을 돌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태양과 지구와 저 저 L2포인트의 위치가 이렇게 돌기만 하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아 딴 데로 도망을 안 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 포인트를 이렇게 만들어놨고 네 저기에다 놓게 되면 얘가 아주 안정적으로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각도로 똑같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관측이 더 추십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지구가 살짝 가려주니까 태양빛도 좀 잘 막히고 아 빛도 가려줘요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가면서 이제 하나씩 반사경 아까 전에 그 거울도 펴지고 네 오중 필름 차광막이 있어요 오 막 이렇게 이거 이게 이제 100개가 넘는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네 이것도 다 펴져서 스스로 제거하고 펼쳐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스스로 진행이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에 저 차광막이 네 태양을 막아주거든요 이렇게 요고요? 네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삼각형 좀 이렇게 요거요요요요요 북담배의 해색이요? 네 오중이네요 오중? 오중 네 그래서 이게 가장 바깥쪽 지난 3일날 1월 3일날 가장 바깥쪽께 쫙 당겨서 고정이 되었어요 얘가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바깥쪽이다 보니까 얘가 태양빛을 가장 잘 막아야 되고 제일 두껍고 제일 커요 아 걔가 잘 성공을 했고 나머지 총 5겹이 4일에 다 펴졌습니다. 잘 펴졌다. 신기하다. 굉장히 많은 고비가 있었겠죠. 이게 고비가 344번의 고비가 있었대요. 과학자들이 생각한 이게 잘못되면 임무가 실패한다 싶은게 300개가 넘는거에요. 하나라도 안되면 이거는 문제가 생긴다. 그럼 대안이 플랜 B 플랜 C 계속 있어요. 이게 문제없이 다 넘길 수 있다고 보는거죠. 너무 잘되고 있고 그리고 얘가 적외선으로 보거든요. 근데 적외선 같은 경우는 적외선 카메라 열감지잖아요. 열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열을 보는거라서 그러다보니까 쉽게 말해 열에 예민하니까 얘는 극저온을 유지해야되요. 차가워야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차광막이 잘 있는거고 지금 한 80-90% 가까이는 성공단계입니다. 아직도 성공 100% 한건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이제 1월만에 도착을 하면 지금 다 펴졌고 도착하면 이제 세팅을 할거에요. 세팅을 하고 주경 5개월 동안 저 거울들 금빛 거울들을 미세 조정을 합니다. 요거거든요. 얘 이제 금으로 칠해졌는데 반사율이 굉장히 높은 금을 써가지고 빛을 꼼꼼하게 다 잡아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베릴륨이 들어갑니다. 아 여기에도 엄청 비싼거 아니에요? 비싸겠죠? 근데 그걸로 트로피 만들어달라고 하신거에요? 아 근데 뭐 조금 저렴한 것도 있을거에요. 잘 찾아보면은. 근데 딱 들었을때 비싼 느낌 아니잖아요. 그쵸? 저거요? 비싸보겠는데? 베릴륨이요? 아니 베릴륨 딱 들었어요. 이름이요? 네. 그쵸. 약간 버릴거 같고 버릴륨 같고. 어 맞아요. 버릴거 같애. 왜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 트로피를 만들어 주세요. 버릴륨. 한번 침착맨님한테 저 다이아몬드로 부탁드립니다. 아 안돼요 안돼요. 바로 안돼요. 안돼요 안되죠 안되죠 안되죠. 돈 없어. 근데 베릴륨 이러면은 느낌이 좀 수용 가능한 봄이니까. 이미 베리인거 아냐? 베릴륨이니까 그래요 뭐. 이렇게 하면 했는데 비싼거야. 그런걸 노렸네요. 아 또 베릴륨이 또 독성이 있어가지고. 아 륨으로 끝나는거 좀 무섭던데요. 아 좀 무섭죠 무섭죠 무섭죠. 우나늄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륨으로 끝나는게 다 무서워서 그걸 또 이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 륨으로 끝나는 것들이 꽤 많은 자연에 존재를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써먹기도 하죠. 아 끝말잇기 할 때. 아 써먹.. 끝말잇기 할 때. 그럴 수 있죠. 칼륨. 응. 바로 끝내죠. 나트륨도 있고 뭐.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 뭐. 카제인 나트륨. 네. 카제인 나트륨 되게 느낌 안 좋죠. 그. 카제인 나트륨 그거. 그니까 이러잖아. 뭐 이런 커피선전 이런데서. 우리는 카제인 나트륨을 뺐습니다. 아 너무 안심되다. 되게 안심되죠. 아 그냥 뭐 있는거에요 원래. 아 그냥. 한 번쯤은 먹을 뻔했잖아 카제인 나트륨. 아 근데. 먹어도 돼. 아 그래요? 먹어도 돼요. 아 먹어도 되는구나. 먹어도 돼요. 어 먹어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인구야. 나트륨은 이제 소금인걸 많이 알잖아요. 근데 나트륨을 줄였습니다. 응. 물론 소금을 줄이면 저염식이 좋긴 하죠. 하지만 소금 먹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생각보다 더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아 맞잖아요. 그럴 필요까진 없다. 네. 어쨌거나 그런데. 이게 베를륨이 쓰여서. 저 거울 있잖아요. 네. 저 조각 하나가 무게가 얼마나 것 같으세요. 사람보다 큰데. 조각 하나. 40kg. 어 되게 적게 잡으셨네요 그래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저거 뭐 한해서 150kg. 어. 150kg. 저거 거울 조각 하나가 20kg. 어. 베를륨 써서. 굉장히 가볍죠. 150kg. 어떻게 띄우니. 제일 가벼운 거라고 하셨어. 그 금속. 앞에 세 번째라고 하셨어. 그쵸. 그쵸. 수소. 수소. 헬륨. 리튬. 베를륨. 네 번째잖아요. 그래서. 수소. 헬륨. 얘네는 이제 기체 상태로 존재를 많이 하니까. 리튬. 얘는 이제 반응성이 너무 좋아서. 바로 막 문제가 생겨. 그중에 가장 가벼운 애 중에 금속으로 만들기 제일 좋은게 베를륨입니다. 베를륨. 물론 얘도 쉽지는 않은데 가볍고 내구성이 일단 좋죠.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베를륨을 쓰는데. 어쨌거나 9일날 저 주경도 다 펴졌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초점 맞추는 작업 끝나면. 어. 이제 장비들 점검을 다 한 다음에. 네. 6개월 후에 첫 번째 사진이 나올 겁니다. 아. 첫 번째를 뭘 찍을까요. 너무 기대돼요. 저는 첫 번째 사진 나올 때 무조건 이거 방송해야 돼요. 주어민 찍지는 않겠죠. 셀카 찍지 않을까 지구. 셀카. 셀. 셀. 셀카 찍을 때. 셀카 찍기가 걸릴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지금 첫 번째 사진으로 어디를 찍을 지를. 과학자들이 또 토론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기 지금 여기. 네. 과학자 엔지니어님인가요? 다 이제 옷을 입었잖아요. 이게 뭐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다기보다. 저게 아마 방진복일 텐데. 먼지 한 톨도 위험하죠. 오차 생길까봐. 네. 혹시나 먼지 한 톨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니까. 인간 생각에서 입은 게 아니고. 너무 소중하니까 혹시나 조그만 뭐가 문제가 되면 안되니까 저 공간 안에 먼지의 밀도를 몇 개 미만으로 줄이고 이런 작업을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클린하게 작은 부품들도 다 그렇게 보관을 하고 12조 저기 고양이 못 키우겠네요. 고양이는 절대 안되요. 아휴 큰일 나지 고양이 키우면 뒤에 펜에 엄청 끼거든요. 저기 따뜻해서 올라가서 앉아있는데 아휴 절대 안되죠. 맞아요. 저기 다 앉아있죠. 과학자 중에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뽑으면 안되겠다.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은 좀 계세요 또. 몰래 데리고 오면 어떡해? 아 근데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진 않으니까 보통 아무튼 조금의 먼지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제임스웹이었고요. 두 번째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한 게 먹는 코로나 치료제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먹는 코로나 치료제요? 네. 이게 팍스로비드 몰누피라미비르 이렇게 해서 이제 경구용 치료제라고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약 형태로 먹는 치료제예요. 왜 언제 나왔어? 이게 이제 나왔어요.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병원 가서 주사 맞는 것보다 먹는 게 사실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편리하고 신속하고 사실 우리가 뭐 코로나 걸렸다. 이게 무서운 이유가 지금 치료의 딱 약도 사실 막 걱정되고 네. 근데 만약에 약을 좀 사놓고 우리 두통약을 먹듯이 네. 어? 코로나에 탁탁 깨고 이러면은 이 심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줄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위험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희석이 될 가능성이 높고 네. 네. 그러니까 두려움이 희석된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사회에 변화가 또 올 수 있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자리만 제대로 잡으면 네. 두려움을 희석시킬 수 있는 존재니까 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좀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그 바이러스 아! 코로나다. 코로나 그렇죠. 그 사실 제가 예전에 심창민님께서 그 RNA 백신 네. 바이러스 이거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도 봤는데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아! 코로나 나쁜 놈. 아! 기가 막히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진짜 이 설계도 뭐 집어넣고 뭐 이과 문과 하시면서 설명하시는 게 또 관통했네요. 아! 관통했죠. 완전 관통했죠. 또 피하시네. 네. 저는 사실 그 영상 보고 반성 많이 했죠. 아! 네. 침착맨님이 이 정도의 설명을 하는데 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뭐지 도대체? 아! 어? 침착맨님은 과학자가 아님에도 저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 비교 대상을 저로 잡으면 불행해집니다. 어! 그렇죠. 저는 불행했어요. 불행보다 더 열심히 하자. 침착맨은 그냥 감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어떻게 그렇게 하면은 본인을 굉장히 괴롭히게 돼요.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암튼 그래서 저는 더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생각을 많이 했고 근데 어쨌거나 바이러스가 감염된다는 의미 자체는 우리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유전 정보를 전달해서 본인을 세력을 넓히는 겁니다. 막 복제를 해가지고. 이게 바이러스 형은 다 아시죠? 네. 근데 그때 중강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RNA라는 애예요. 얘가 이제 그 적힌 유전 정보를 이제 차근차근 읽고 해속, 해독을 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얘가 바이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딱 만나면 얘가 뭘 줘 그러면 어? 어? 이러고? 어?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딱 만들면 이제 또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복제가 그렇게 돼요. 역시 왜곡된 설명이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RNA가 바이러스를 복제할 때도 단백질 분해 효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팍스로비드, 팍스, 얘가 이걸 차단해요. 복제를 못하게. 네. 그렇게 되면 감염 초기 단계에 굉장히 효과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이 경구형 치료대 같은 경우는 작년 3월에 임상을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임상을 시작을 했고 아직도 임상이 진행 중이긴 한데 지금 중간 분석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증상, 코로나 증상 발병 후 3일 이내에 복용하면 사망률이 아주 많이 줄었다. 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효과 있네요. 네. 효과 있다는 보고가 지금 있습니다. 중간 단계 아직. 좀 더 가봐야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게 몰누피라비르라는 경구형 치료제입니다. 저축은행 마크 같은데요? 느낌이 잘 만들었어요. 로고가. 뽀뽀하고 있는 사람 둘을 위에서 찍은 것 같은데.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렇게 보인다. 느낌이 좀 빨리빨리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도 보여. 그렇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가 얘는 이제 RNA에 슬쩍 끼어들어가요. 거기서 돌연변이 일으킵니다. 방해. 네. 돌연변이 일으키는데 그렇게 되면 유전 정보를 읽는 과정에서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게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니까 스스로 사멸을 합니다. 제대로 정보가 전달이 안 돼서 사멸을 하니까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는 효과가 똑같이 있는 거죠. 그럼 바이러스 입장에서 저게 코로나네요. 바이러스 무섭죠? 진짜 싫을 것 같아요. 막 자기들끼리 거리 두기 해야지. 그리고 바이러스들도 아마 저거 빨리 고치려고 머리 싸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과학자들 막 이렇게 연구 임상하고 있고. 인간의 반격이야. 그러니까. 건드렸어? 그런데 이제 경구용 치료제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너무 희망적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측면도 말씀을 드리면 과학이 항상 그렇거든요. 너도 마스크 쓰래. 야 코로나 니네도 마스크 써. 나오는 거죠. 인간의 반격. 너도 9시면 들어가. 너도 9시면 들어가. 야 술도 못 먹고. 눈에도 마시지 마. 백신 패스 있어야 되고. 어쨌거나 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에서 긴급 사용 승인 투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투표 결과가 찬성 13표 반대 10표. 꽤 첨예했네요. 그러니까 아슬아슬 통과를 한 거야. 왜 반대했을까요? 그게 이제 위험성에 대한 얘기죠. 사실. 만약에 이게 정말로 효과만에 집중을 하면 사실상 반대의 표가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13표 대 10표니까 이거는 사실 자칫했으면 사실 승인이 안 될 수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게 바이러스에 어쨌거나 무작위로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든요. 이 약이. 이 방식에 대해서 팽팽하게 붙었죠.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연결과에 따르면 사망 혹은 입원 위험이 절반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치료 효과가 확인된 거예요.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가 이걸 가장 먼저 도입을 했거든요. 영국. 그런데 인간 세포의 DNA 복제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지금 고민을 한 거예요. 방해하는 게 우리 몸에. 그러니까 돌연변을 일으킨다는 게 인간 세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좀비 영화가 일으키기 시작해 보통. 좋게 만든 건데. 만들었다 시작해. 그래서 임산부, 가임기 여성, 수유 중인 여성 이런 분들에 대한 건 사용하지 않는 걸로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측이 가능한 부작용들에 대한 건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건 먹는 거 치료 효과도 좋다.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기보다 일단 지금 전쟁이 난 겁니다. 인간 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쟁이에요. 전쟁이 일단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일단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누구도 피를 보지 않고 한 명의 아궁도 다치지 않고 전쟁이 끝날 수는 없어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지금 백신에 대한 것도 여러 대립각들이 있고 백신과 치료제. 그런데 지금 인간이 정복해온 전염병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정복했을 때는 백신과 치료제가 함께 활성화가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백신도 부작용이 있죠. 치료제도 부작용이 있죠. 굉장히 슬픈 일들도 일어납니다. 관련해서.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슬픈 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약간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이런 식의 전략이 있어야 돼요. 어쨌거나 백신이건 치료제건 이게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기 때문에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안 벌려고 하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잃는 게 있더라도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되고 이미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정말 지금 많은 희생과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백신과 함께 치료제를 적절하게 잘 쓰면 그리고 인류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결국 우리는 이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피를 내가 흘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흘릴 수 있죠. 내가 흘리면 사실 일부의 예를 들어 내가 병사 1이야. 그렇죠. 근데 내가 해야 돼. 그럼 아군이 피해를 받지만 전쟁에 승리했다. 근데 내가 병사 1이고 내가 죽었어. 그럼 나는 그냥 100이에요. 그냥. 100% 끝난 거야 나는. 그렇죠. 내 가족이나 그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또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진짜 어려운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괴롭고 슬픈 선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고민을 계속 해야 되고 훨씬 더 무거운 짐을 현재 지금 의료계에 계신 종사자분들 과학자분들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걸 개발 중인가. 행여라도 조금이나마 인간에게 피해를 주거나 인류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을 만들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모두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작용들. 고민이 정말 많고. 결국 이 약들로 인해서 끝나긴 끝나겠죠. 코로나. 그렇죠. 신종플루 같은 경우도 초반에 정말 무시무시했거든요. 우리 흑사병도 그랬고요.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그래도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종플루가 무서워가지고 살기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약간 좀 피곤하니까 하루 쉬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신종플루 걸렸었어요? 네. 저 신종플루 걸려가지고 작업실에 격리돼 있었어요. 그래요? 몰랐네. 옛날에. 몰랐네. 타미플루 먹고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치료제가 등장을 하고 백신이 등장을 하면서 부담이 많이 줄고 특히 주사가 아니라 경구용 약들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조금씩 이 전쟁에 승리해가고 있다는 거니까. 조금씩 진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다 같은 인류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바이러스랑 싸워야 되는 거지. 전쟁 중에 적군이 아니라 아우드끼리 싸우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책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수가 됨으로써 우리가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건 사실 그분들도 부작용이 무섭지만 희생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서로가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서로 싸우지 말고 아껴주면서 우리는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코로나19인데 코비드19라고 써 있어요? 원래 이름이니까요. 제 원래 이름이에요. 근데 코로나를 읽어요? 코비드잖아. 네. 코비드19. 코로나 얘 왕관처럼 생겨가지고 코로나잖아. 코로나는 별명이에요? 어. 뭐 지금 창맨 이말령 같은 거잖아. 정확하게는 코비드19야? 음. 그렇죠. 저게 입영권이야. 코비드19가. 그렇죠. 진짜 법적인 의미죠. 코로나 바이러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줄임말. 줄임말? 네. 줄였는데 똑같은데 글씨가? 코비드, 코로나. 어. 그럴 수 있죠. 근데 굳이 왜 코비드로 안 하고 코로나로 하죠? 그러니까 공식용 명칭.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자주 쓰는 널리 알려진 명칭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것도 지금까지 왔던 바이러스들이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번 왔었거든요. 다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또 이름도 정확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옛날부터 저게 너무 궁금했는데. 아마 채팅창에도 궁금하신 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멍청해 보일까봐 질문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대표로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코비드라고 영어는 깨수던데 칸글로는 코로나 라고 하는 거야.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근데 세상에 멍청한 질문은 없습니다. 세상에 멍청한 질문 없고. 세상에 멍청한 질문 없습니다. 오직 불친절한 답변만 있을 뿐. 근데 그 말은 멍청한 질문을 했을 때 말하더라고요. 오 통차에 미쳤어. 그러니까 똑똑한 질문하면 굳이 이걸 설명을 안 해요. 아. 지금 멍청한 질문 했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무시하신 거예요? 세상에 멍청한 질문이. 멍청한 질문을 했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혹시 내 질문이 멍청한 질문이 아닌가라는 궁금증을 갖는 분들한테 해드리는 말이죠. 좀 위축되어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멍청한 질문이 없는데 질문하실 때 이미 내 질문이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맞아요. 그분들한테는 당신이 갖고 있는 가설이 틀렸다는 걸 알려줘야죠. 근데 보통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질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얘기해 줄 필요 없고. 왜냐면 말할 때 별 생각 없었는데 채팅창에 그냥 좀 넘어가 이렇게 있어서 나도 모르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야. 근데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이 질문 혹시 멍청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우려가 보였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 멍청한 질문은 없다. 근데 불친절한 답변이 워낙 많다 보니까 멍청한 질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불친절한 답변. 답변을 주는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질문형욱이네. 질문형욱. 세상에 멍청한 질문은 없다. 맞아요.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세나질. 근데 그 질문이 또 어려운 게 리차드 파인만 박사님이 무슨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모르고 하니까 어떤 수준으로 답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합의된 부분을 깔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니까 몇 장 깔까? 몇 장 깔까? 대답하는 것도 이제 어려운 거죠. 그게 얼마나 리차드 파인만, 임만희 형님께서 얼마나 대중을 배려하는지 아는 질문입니다. 저 너무 감동적이었어. 보통 그 정도의 고민을 안 해요. 그 불친절한 답변을 하시는 분들은. 근데 정말 친절한 답변을 하고 싶으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깊은 내면에 있는 것까지 다 풀어내주는 거야. 내가 얼마나 친절하게 답을 하고 싶냐면 내 생각은 이렇다.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너의 질문에 답을 하고 싶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지. 우리 임만희 형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임만희 형님한테는 많이 깔아야죠. 많이 깔아야죠. 한 9점 이상 깔아야죠. 9점 깔아도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임만희 형님 정말 훌륭한. 네, 좋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뉴스였고요. 이제 침소리 이것도 기다리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침튜브 댓글이나 카페에 올라온 여러 가지 질문들 혹은 침착맨 영상 속에 있었던 것 중에 제가 뭔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전규 코너 전규 코너죠. 왜냐하면 이상형 월드컵 하시거나 이럴 때도 너무 막 끼어들어가고 싶어. 진짜 못 끼어들다가 딱 뛰어져서 뚝배기 깨고 싶나요? 막 끼세요. 그냥. 제가 앞으로 이제 방송 중에 디스코드 창을 열어놓을게요. 그래서 디스코드에 들어오셔서 음성으로 끼세요. 앞으로.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도 끼고 싶을 때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이제 제가 아 내가 껴야 되는데 할 때 그 옆에 채팅창에 궤도민수를 찾아. 아 찾아. 이런 거를 보면은 어쨌든 마음이 아픈 거야. 물음표가 막 뜨면서 이 한국인들이 내 배려를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이럴 수 없다. 진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준비한 코너인데 뭐 이런 글이 달렸어요. 몇 시에 끝나나요? 몇 시에 끝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의는 몇 시에 하나요? 몇 시에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몇 시에 끝날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몇 시에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몇 시에 하나요? 그 설명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런 느낌으로 제가 계속 답변을 했다. 이 말은 뭐냐? 정말 다 준비되어 있다. 다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제가 캡처는 못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짜임새에 있는 뇌절. 아. 뇌절이라는 건 사실 재즈거든요.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짜임새가 있다는 게 일종의 그런 거예요. 어렵거든요. 키 큰 난쟁이. 마른 뚱보. 이런 느낌. 어렵죠. 그래서 양립하기가. 굉장히 대립되는 단어인데 짜임새에 있는 뇌절이라는 표현을 보고 아 이건 기가 막히다. 이게 바로 정말 이 코너 침소리를 대표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오늘도 짜임새에 있는 뇌절을 준비해 왔습니다. 질문이 있었어요. 미국이 우주에서 사용할 볼펜을 개발할 때 소련에서는 그냥 연필을 썼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게 지난번 로켓공학 때 나왔던 질문인데. 저도 얼핏 듣기로는 미국이 우주에서 사용할 볼펜은 엄청나게 비싼 돈을 들여서 무중력 상태에서 원래 잉크가 밀어서 나와야 하잖아요. 중력의 힘을 이용해서. 무중력에서도 볼펜을 쓸 수 있게 개발했는데 여기는 그냥 연필로 만들었다. 이걸 딱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딱 드세요? 흑연 날리지 않아? 아 이것도 진짜 대박이다. 이것도 대박이고. 또 관통했어요? 관종 관통했죠. 왜냐하면 원래 이거를 쓰시는 분들 이러한 일화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소련이 조금 더 똑똑해 보이고 미국이 쓸데없는 돈을 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딱 들으면 미국이 그 많은 돈을 들여 개발하는 동안 소련은 연필을 썼다. 좀 더 합리적이며 효율적이며 훨씬 더 앞서나가는 느낌 소련이.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미국이 연필을 쓰지 않는 것은 연필을 쓸 때마다 가루가 날립니다. 이 가루가 실제로 우주선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펜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 몰라서 그렇겠어. 이게 디테일이에요. 우주 산업은 이 정도의 디테일이 있는 거고 이 일화 자체는 사실 얼마나 미국이 그 정도로 고민을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는 일화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것도 잘못 알려진 게 사실 미국이 돈을 들여서 우주의 사용할 볼펜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알죠. 처음에 초창기에는 미국과 소련 둘 다 연필을 썼습니다. 흑연이 난리지만 선택지가 없어요. 중력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 잉크가. 그런데 그 와중에 피셔라는 데서 우주펜을 개발했습니다. 우주펜을 개발했고 이거예요. 이게 스페이스 펜입니다. 스페이스 펜. 나사가 개발하지 않았어요. 피셔라는 곳에서 개발을 했고요. 그런데 이 피셔에서 나사에 세일즈를 했습니다. 이거 무중력에서도 나온다. 이거 써라. 니네 흑연 먼지 들어가니까 고장나지 않냐? 얼마요? 이거 좀 비싸죠. 고가죠. 그런데 정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볼펜을 개발했으나 소련을 연필했으나 이런 건 아니에요. 얘는 세일즈를 했고 세일즈에 성공을 합니다. 나사가 구매해요. 그래서 결국 채택을 해서 나사가 지금 쓰고 있고요. 이 볼펜을. 네. 러시아도 이 볼펜을 씁니다. 아. 네. 즉 아까 나왔던 이 문장은 다 잘못된 말이에요. 피셔가 너났네. 네. 다 잘못됐어. 그렇죠. 미국이 개발하지 않았고 그 볼펜을 개발한 회사가 미국에 세일즈를 했고 소련과 미국이 둘 다 연필을 썼었고 소련조차도 이제는 볼펜을 쓴다. 피셔 사이.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궤도님도 하나 갖고 계신가요? 아. 없어요. 없어요. 갖고 싶은데. 왜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력권에서 사니까. 아. 중력이 없는 데서 쓰는 볼펜인데 중력권에서 사니까 필요 없죠. 그럼 이상하게 나와요? 중력권에서 쓰면? 똑같죠. 똑같아요? 똑같죠. 네. 무중력에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가지고 그 뭐지? 그 흑연이 날리는 소련은 이제 그 연필로 썼다 했잖아요. 네. 기계를 더 꼼꼼하게 만들었나? 아. 기계를 좀 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당하게 연필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알고 올까? 피셔만 넣어놨다. 피셔만 넣어놨죠. 요것도. 요것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아. 요거 요거 요거는 좀. 나중에? 어. 아닌데. 어. 뭐. 괜찮아요. 요거는 요거는 그냥 어. 이거 제가 그 너무 감사한 우리 항우연에 계신 분께 올리셔야 돼요. 가려줘서. 항우연에 계신 분께 그 좀 받았어요. 요. 요게 이제 누리호 실제 모형으로 만든 볼펜이거든요. 아마 방송도 보실 것 같아. 한국우주 과학연구원. 네. 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아. 항공우주연구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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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네. 이걸 받았는데 제가 아. 좀 귀하신 분들한테 좀 드릴 거다. 그래갖고 좀 받아서 실제로 제가 귀하신 분들께 좀 드렸어요. 네. 네. 그래서 그 귀하신 분 중에 우리 우리 심창맨님. 네. 우리 호민형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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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밖에 계신 우리 이수자님. 태환씨. 네. 태환님도. 네. 그래서 선물로 좀 드렸습니다. 아유. 잘 쓰겠습니다. 가까이 접을 드렸어요. 이게 실제로 나로 닮았어요. 아니 누리호. 누리호야. 누리호를 만든 거야. 아. 나 얼굴 가려줄게. 안 잡힌 애 안 잡혀. 멀리서부터 쫙 가야 초점을 잡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갈게요. 네. 서서히 서서히. 쉬시. F**k. 오. 서서히 쉬시. 못 잡네요. 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예쁘지 않습니까? 아니 누리호. 누리호 닮았어. 저거 화장실. 야. 저거보고 니 트로피를 다시 생각해보니까 박살내기를 잘했다. 아. 너무 예쁘죠. 우리. 이거는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즈덕후라면? 이거 하나 받고 싶네요. 이거 일반인도 살 수 있을까요? 파나요? 스페이스펜? 팔아요. 팔아요. 스페이스펜은 어떻게... 아마 팔 겁니다. 해외배송으로 될 것 같은데. 아니 저 피셔 근데 저 브랜드 본 것 같아요. 피셔가 아마 애들 완구 회사가 있을 때. 피셔프라이스라고. 맞나? 피셔프라이스 맞나? 애들 장난감 중에 몇 개씩 본 것 같은데?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뭐 워낙에 흔한 거니까. 피셔 뭐 피셔 뭐 철수 이런 느낌 아니겠어? 철수 아 성으로요? 이름으로요? 아 피셔 좀 그런 느낌 아닐까요? 어부죠? 네. 피셔. 그렇구나. 그런 느낌. 철수. 그렇군요. 이야 진짜 이쁘다 저거. 그렇지 않을까. 네. 지금도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걸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나사에서 한 번 납품을 받으면 꽤 오래 했을지않아요. 어? 네이버에서 판매하는데? 46,000원 44,000원? 좋습니다. 이건 제가 선물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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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뭐.. 이야.. 멋있죠 진짜. 괴도님은 이거 쓰셔야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중여권에서 하니깐 참 항공우주 연구원 너무 훌륭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항우연 이번에 그 발사하고 그런 것도 다 거기서 거기서 한 거예요? 어 그쵸 항우연의 핵심 인력분들이 다 계시죠 물론 많은 또 연구기관들 기업들이 다 같이 협력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메인의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가는 건 우리나라에서 항우연이 유일하죠 대박인 말이죠 한국의 나사 할 수 있는 기관인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이렇게 있는데 발사체 쪽은 또 항우연이 굉장히 또 열심히 하시는 이번에 혹시 그 넷플릭스 한번 보셨어요? 아 고요의 바다 고요의 바다가 사실 고요의 바다도 좀 리뷰해달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구절이 있대요 분자구조는 다르지만 물은 물이니까 근데 분자구조가 다르면 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A2O가 아니다 그럼 물이 아니거든요 아 그러면 좀 네 아니 뭐 항우연 제가 항우연 생각이 난 게 혹시 거기서 자문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있었나 해서 아 근데 아마 자문을 받더라도 세세하게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멘트 자체가 너무 특이한 멘트라서 아 물인데 분자구조가 다르다 분자구조가 달라도 물은 물이니까 라는 말 자체가 이 말을 딱 문장을 제가 딱 봤거든요 올라온 걸 보자마자 아 이거는 제가 보면은 중간중간 많이 멈추겠다 아하하 네 많이 멈추겠다 왜냐면 이해가 잘 안 돼서 네 그래가지고 좀 걱정을 물은 물인데 분자구조가 다르다 근데 분자구조 물이라는 것을 수소수 같은 건가 우리가 H2O로 정의를 했어요 수소수도 H2O에 수소가 녹아있는 거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H2O 이미 수소수 수소수 그죠 수소수 물이에요 그럼 H2O예요 네 그러니까 부대룡의 DNA를 갖고 있는데 침착맨이다 아니죠 아니죠 그건 부대룡이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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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가 다르니까 아예 아예 그냥 아닌 거예요 구조가 이런 것만 침착맨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딱 이게 침착맨이죠 근데 갑자기 침착맨이지만 네 궤도는 궤도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렇군요 하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은 체조였군요 저거 갖고 싶네요 저 펜 수집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저 네이버에서 44,000원에 판대요 태환씨가 옛날에 사왔어요 너무 겹다 너무 겹다 이거 같이 할 수 있어요 오오 대박 오 오 오 야 오 근데 이거 이게 그 지렛대 잘 쓰는 것 같아요 되게 작은 힘으로 멀리나가 되게 작은 힘으로 멀리나가 실제로 막 싸우고 싶을 때 이거로 싸우면 되겠네요 랍스터 펜 수적감 가사 상한가 야 이거 스페이스 펜 안 부럽다 스페이스 펜도 갖고 싶다 4,4,000원에 판대 네이버에서 어 그래요? 어 그래서 나 구독시간 하나 선물 하기로 어 너도 해줘 아니 나도 내가 이거 줄게 트로하성 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네 좋습니다 해주셨 Gun 이야 이게 정말 네 어쨌든 네 또 갈 길이 מח 네 어 요런 질문 있었어요 친구가 3초 들으면 떨어질 zac 3초 안에 주우면 먹어도 된대요 과학적으로 증명 됐대요 와 이거 지금 단정 지은 문장이 연달아 두 개가 나와요. 먹어도 된대요. 과학적으로 지면 됐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 지면 사실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저 제 아들한테 똑같은 얘기 했었어요. 실제로? 이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디서 들었어요. 3초 안에 먹으면 괜찮아. 그럼 이거 의미가 있다. 괜찮을 것 같다. 이게 일본 재가회사에서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제조 과정 중에 떨어진 식재료도 3초 안에 주워서 다시 넣으면 괜찮다라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그런데 이게 공개가 됐어요. 대국민, 전국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가회사가 사과하고 3초 룰을 폐지했어요. 이게 시작인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것도 과학적 근거가 있나 없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2006년 클램슨 대학 연구진이 실험을 한 거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환경에서 과연 바이러스가 세균이나 박테리아 이런 애들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런데 보시면 0초 만에 이미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어요. 위에서 시작하네. 떨어지자 맞아.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 있던 박테리아가 소세지에 바로 옮겨 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고 이게 5초냐 30초냐 60초냐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하던 일단 시작부터 그냥 바로 그냥 저렇게 되는 거죠. 24시간을 측정했네요. 접촉 시간 자체는 무의미할 정도로 굉장히 빨랐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데 얘네들이 퍼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반대의 결과도 있어요. 이건 이제 2014년도에 미국 애스턴 대학교 앤소니 힐튼 교수 연구팀에서 한 겁니다.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니까 바꿀게요. 이게 괜찮아요. 이렇게 봐도 돼요. 이게 음식이 떨어졌을 때 기다린 시간에 따라서 세균처럼 위생상 안 좋은 녀석들이 바닥에서 음식으로 옮겨가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아까 실험보다 조금 더 좀 정교해졌다고 보이죠. 실제로 보시면 바닥재도 왼쪽부터 타일 금속 목재 카펫 좀 다양하게 빵도 있고 버터 음식도 빵 버터 바른 빵 캔디 수박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했습니다. 균도 대장균이냐 포도상구균이냐 다양하게 테스트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닥에 붙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균이 음식으로 많이 이동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음식으로 많이 옮겨간다. 그러면 효과가 있네요. 3초만에 하면 빨리 하면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면 카펫 같은 경우는 이동이 일단 잘 안 돼요. 타일은 근데 이동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합니다. 여기는 이동이 없는데 타일은 카펫은 얘가 울퉁불퉁하니까 접촉면이 좀 생각보다 좁아요. 근데 타일은 접촉면이 넓은 거야. 매끈하니까 그리고 또 음식 종류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2016년도에 나사과학자가 또 진행한 실험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수분 함량이 높으면 매우 빠르게 이동을 한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좀 촉촉한 뭐 뭐라 그러죠? 촉촉한 초코칩? 초코칩 같은 거 제육 제육볶음? 네. 이런 건 이제 세균이 빠르게 이동하는데 마른 버터 오징어 아 버터는 좀 촉촉하겠네요. 마른 오징어 마른 오징어 이런 거는 조금 느리지 않을까 이런 결과들을 가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재미도 잼같이 너무 달거나 들러붙어 그냥 너무 짜거나 이런 애들은 또 세균이 이동을 잘 안 해요. 아 너무 짜면 안살아잖아. 당분으로 해가지고 오래 보관하잖아. 절여가지고 소금도 아무튼 되게 재미있는 결과가 그러니까 상반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실험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연구 결과는 딱 이런 거죠. 오늘의 또 히어로 주제에 히어로 주제에 맞는 이미지를 넣었는데 둘 다 퀵실버인데? 떨어진 음식을 빨리 집어먹는 사람은 감염의 위험성이 낮다. 이런 결론인 거야. 퀵실버처럼 빨리 집어먹어라. 빨리 집어먹어라. 빨리 집어먹으면 감염의 위험성이 낮다. 이 말을 들으면 무슨 상의 드세요? 퀵실버는 떨어지기 전에 집죠. 아 근데 분명히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이거를 빨리 주워 먹으면 좀 낫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이 있잖아. 뭐죠? 떨어진 음식을 안 먹으면 돼. 아 맛있으면요? 근데 떨어진 음식이 그러니까 세균이 걱정되고 박테레가 걱정되면 떨어진 음식을 안 먹으면 돼.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가장 좋잖아요. 건강광부. 근데 포카칩이면 포카칩 먹어야죠. 그럼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왜 삼초롤에 대한 질문이 나왔느냐라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안 먹으면 돼요. 떨어진 음식을. 근데 설문조사를 했어요. 떨어진 음식을 주워 드십니까? 어? 무려 87%가 주워 먹어. 예스. 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맛있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워 먹는 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떨어진 음식을 어차피 주워 먹을 거니까 그러면은 주워 먹을 거를 빨리 주워 먹어라. 어차피 먹을 거면. 어차피 먹을 거면. 어차피 주워 먹을 거면 빨리 주워 먹으면 이득 늦게 주워 먹으면 조금 더 손해를 보는 거죠. 네. 이 부분을 하니까. 네. 근데 어쨌거나 이 논문들이 그 이 돈 룩업에도 나왔지만 네. 피어리뷰를 한 논문은 아니에요. 네. 즉 동료 평가 동료들이 엄중하게 검증한 논문은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좀 재미로 한 연구일 가능성이 또 높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87% 나왔다고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게 아무래도 좀 쪽팔리잖아요. 사실상 100%예요. 다 집어먹는다는 거예요. 아 집어먹는데 안 집어먹는다고 하는. 한 사람 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익명이었다면? 아 아 익명이면 또. 얘기하는 거죠. 딱 설문하고 딱 나와서 투표소 나오면서 에이 87%나 돼? 아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찌찌찌찌찌. 하지만 87%가 나요. 아니 근데 아까 놀라운 게 왠지 생각해보면은 왠지 카펫이 더 들어올 것 같고 세면바닥은 좀 깨끗할 것 같고 카펫이 쩔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괜히 까는 게 아니야 바닥에 그리고 사실 과거에 그런 제가 초등학교 때 실제로 한번 논쟁이 있었어요. 친구랑 같이 도시락을 먹다가 돈가스를 떨어뜨린 거야. 근데 우리 어릴 때 보면 동그란 돈가스 있잖아요. 동그란 돈가스를 떨어뜨렸는데 세상에 한쪽 면에는 케찹이 묻어있습니다. 아 근데 케찹이 묻지 않은 면으로 떨어졌다면 이거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케찹 면으로 떨어진다면 이것은 사실은 이게 리스크가 크거든요. 근데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케찹처럼 굉장히 짠 짠 디핑 소스가 묻은 쪽은 오히려 보호가 되는 거야. 항상 케찹 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형리도 없죠. 왜냐면은 케찹 묻은 쪽이 좀 더 무거워. 케찹 때문에. 그러니까 중력 때문에 돌면서 떨어져도 케찹 쪽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근데 저는 그래서 어릴 때는 케찹 쪽으로 떨어지면 케찹에 막 묻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좀 그런 거야. 돌 씹는 거죠. 근데 그때 저랑 논쟁했던 친구 그 친구는 긁어내고 먹었어요. 천재네. 그 친구가 사실은 그때 1승이었다. 저는 안 먹었는데. 그 친구는 완전 거의 온전한 걸 먹은 거야. 더 좋은 건 뭔지 알아요? 손을 바닥보다 더 드럽게 유지를 해요. 그러면 떨어져도 타격이 없어요. 침창민 님은 진짜 천재야. 포카칩을 계속 손을 잃고 항상 드럽게 유지해. 그럼 배 아프잖아. 금방 지나서 오히려 좋아. 아니 그럼 배 탈라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도 지금 제가 중력 때문에 케찹 묻은 면이 더 빨리 더 떨어지지 않겠냐. 근데 요 말에 또 어떤 분이 중력과 떨어지는 물체의 방향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이것도 굉장히 많은 요소를 또 봐야 돼요. 묻은 게 유체냐 아니냐 고체냐 액체냐 핸드폰 같은 경우도 어느 쪽으로 떨어질지가 확률적으로 좀 높은 쪽이 있고요. 동전 던지기도 앞면 뒷면 랜덤 같죠? 훈련을 통해서 한쪽 면이 더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 이거 던지는 거 축구 결정하는 거 이걸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정하진 않아요. 훈련을 하면 한쪽 면이 더 많이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것도 연구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엄밀한 연구가 아닌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재미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지하게 연구를 막 흡수하게 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때 아 재밌네요. 하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중력과 관계 없는데 형씨 잘 모르시는 듯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광훈화에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잘 모르시는 형씨라고 할 정도로 되게 무례한 표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형씨 어쨌거나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손을 더럽게 한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천재인 거야 진짜. 또 놀랐어. 또 놀랐어. 또 관통했나요. 과학자의 또 다른 주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과학자의 또 한 명의 과학자가 이런 의견을 냅니다. 그냥 느긋하게 주워 드세요. 느긋하게. 왜냐. 네 손이 더 더러워. 아. 홍은 형 이미 하고 있었네. 날 무시했지? 날 무시했지요? 이미 형 손이 더 더럽다는 거. 그러니까. 개드롭잖음. 심지어 이래요. 바닥에 떨어진 거 편안하게 주워 드세요. 왜냐. 바닥이 더 깨끗해. 와. 네 손이 더 더럽고 식탁이 더 더러워. 맞아요. 퀴즈입니다. 네. 어. 문손잡이. 네. 그 다음에 부엌의 도마 위. 우리가 재료를 손질하는. 네네네. 부엌의 바닥. 네. 그 다음에 변기. 네. 과연 어디가 제일 더러울까요? 어디에 제일 세균이 많을까요? 어디에 제일 균이 많을까? 이 더럽다는 것은 위생적인 것보다는 약간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어디가 많을까요? 저 나무 도마. 나무 도마. 응. 근데 변기는 우리가 많이 접해가지고 이제 알아요. 변기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곳이라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제일 깨끗해. 사실. 아니 무조건 이겨. 변기가. 진짜. 정말로. 맨날 이겨. 볶음밥 같은 거를 변기에 덜었다가 먹어도 돼. 진짜. 아니. 맨날 이겨. 쟤는 맨날 이긴대. 더 큰 단가. 그릇 대신. 그릇 대신 변기에다가 이렇게 덜었다 먹어도 돼요. 앞접시보다 변기를 쓰는 게 더 깨끗한 거지. 저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한 변기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디가 제일 더러울 것 같으세요? 저 손잡이. 손잡이. 저 도마 위. 손이 들었잖아. 좋습니다. 도마 위. 이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일단 제일 깨끗한 건 변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항상 그렇더라고요. 변기 무조건 이겨요. 이게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1제곱 인치당 세균이 몇 마리가 있는가? 요만큼. 1제곱 인치당 세균 수. 네네네. 박테리아가 박테리아입니다. 변기. 네. 0.7마리. 한 마리가 안 돼. 아. 끝났네. 한 마리가 안 돼요. 되게 가혹한 환경이네. 네. 그렇죠. 그 다음 깨끗한 데가 어딜까? 부엌 바닥이었습니다. 오. 바닥이. 바닥에 3개. 3마리. 발로 막 밟고 당기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부엌 바닥에 떨어진 거 먹는 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왜냐하면 주방 도마에 1제곱 인치당 16마리. 와 많다. 손잡이에 35마리. 이야. 똑같이 먹을 때 바닥에 쏟아서 먹는 게 낫겠네. 바닥에 뿌리고 먹어도 돼요. 아. 왜냐? 내 손이 더 더러워. 왜냐하면 손잡이 만졌거든. 아. 그런데 진짜. 35마리 왔거든 지금 내 손에. 그래서 헨젤과 그레텔이 주워먹으면서 갔구나. 그러니까. 헨젤과 그레텔 면역력에 대한 얘기 없잖아요. 이해도가 빠사겠구나. 걔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헨젤과 그레텔의 상황을 보면은. 얘네가 마녀의 집에 들어갔을 때부터. 네.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닐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잡아먹히잖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거든요. 헨젤과 그레텔이. 그런데 아팠다는 기록이 없어. 아. 이 말은 뭐냐. 바닥에 있는 걸 주워먹었기 때문에.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거의 없는 거야. 그치. 그 정도로 헨젤과 그레텔은 깨끗했던 거죠. 그 스트레스 환경 속에서 감기 한 번 앓지 않고. 그치. 이 극이 끝날 때까지도 아프지 않아요. 둘 다. 죽을 수 있다는 건 공포가 있는데. 근데도 아프지도 않아. 맞아. 사실 뭐 기침 좀 하거나 두통약 이런 거 달라고 할 법 하잖아요. 하나도 안 아파. 왜냐. 바닥에 있는 걸 주워먹어서. 아. 나도 이제 주워먹어야지. 그러니까. 주워먹어. 좋습니다. 다음은 몇 등. 그 다음. 네? 그 다음 뭐가 깨끗합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16마리. 네. 네. 그렇습니다. 16마리. 손잡이. 35마리. 저거를 바꿔봤자 어차피 똥칠 되는 걸로 다 똥칠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또 바로 변기가 문손잡이 만큼 많이 많아지겠죠. 세균이. 그렇죠. 우리 손이 문제구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머였습니다. 쪼크. 쪼크. 또 이러면 또. 어이. 궤도형 씨. 요즘에. 궤도형 씨. 이러면 안 돼요. 아 쪼크. 근데 손소독제 많이 쓰면서.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했잖아요. 네. 이거 하면서 이제 눈병도 거의 안 생기고. 음. 좀 그런 게 좋아졌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제가 거의 1년 중 11개월을 감기를 달고 살거든요. 네네. 면역력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감기 걸린 지가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요. 마스크 쓰고. 마스크만으로. 지금 사실 코로나는 엄청나게 찬 거를 하고 있는데. 감기 바이러스들이 지금 맨날 지금 반상이 하고 난리 났어요. 멸종 위기예요. 감기 바이러스. 아이고. 숙주들한테 퍼지질 못해. 왜냐면은 코로나는 마스크 해도 퍼지는데. 아. 감기 바이러스는 마스크 정도만 해도. 이게 퍼질 수가 없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감기 바이러스들. 이야. 이게 참. 네. 감기들도 이만저만 고충이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 네. 지금 감기 생각하면은 진짜 좀 눈물 나. 대책. 대책해야 할 거예요. 아마. 지금 고민 많죠. 진짜 이대로 조금만 더 가잖아요. 이제 감기는 전설이다. 아. 왜냐면 세상에 멸종돼 버렸어. 아. 근데 팝송처럼. 네. 팝균이거든요. 제일 인기 많았던 그룹. 균이거든요. 팝균. 어. 근데 이렇게 인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적이 없었어. 인류 역사상. 항상 감기는 차트 1위였어요. 감기를 빼놓고 우리가 질병을 이야기한다? 그렇지. 이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지금 감기들이 지금 뭐 많이 힘들어요. 감기 감수성이 대단하신 거죠. 감기. 이 자식들 정신 차려야 돼. 감기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기들이 어떻게 보면 초심을 잃은 거죠. 초심을 잃지 않은 거죠. 초심을 잃고 변했어야 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가 사실은 또 굉장히 팀투뷰 어워드 대상을 놓고서 마지막까지 접전을 했던 여러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또 철면수신님께 약간 헌정하는 내용으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차돌짬뽕 머리가 나빠진다는 게 장난인 줄 알았더니 팩트군요라는 또 글이 올라왔고 차돌짬뽕을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 그리고 이 글 자체에서 이미 나트륨 과다 섭취 증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수치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근데 차돌짬뽕과 차돌짬뽕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공개가 잘 안 돼 있고요. 대신에 짬뽕과 차돌짬뽕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짬뽕을. 거기에 차돌만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차돌 같은 경우가 지방과 단백질이 교차된 형태이기 때문에 지방이나 단백질 양만 조금 늘 것이다. 일반 짬뽕에서. 그래서 비교를 좀 해봤는데 일단 칼로리 있는 짬뽕이 가장 적어요. 짜장면, 짬뽕, 짬뽕밥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근데 칼로리는 짬뽕이 가장 낮아요. 근데 여기 차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칼로리는 셋이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가 짜장면과 짬뽕밥 사이에 차돌짬뽕이 껴있습니다. 짬뽕이. 근데 차돌박이를 넣으면 역시 지방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도 조금 올라가서 짜장면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도 짜장면 수준일 것이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짬뽕이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제가 지금 설명드린 요소들. 이 요소들만 봤을 때 짜장면과 짬뽕밥과 차돌짬뽕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다면 철면수심님이 차돌짬뽕만으로 머리가 나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짜장면 먹어도 나빠질 거고 짬뽕밥을 먹어도 나빠질 거고. 근데 굳이 차돌짬뽕만 현재 지금 프레임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치. 이거의 근거가 과학적 근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네. 보죠. 문제가 나트륨입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짜장면, 차돌짬뽕, 짬뽕밥입니다. 근데 짜장면에 두 배 가까이 되는 나트륨을 차돌짬뽕이 갖고 있어요. 그렇게 짜요? 엄청 짜요. 짜장면 두 그릇만큼의 나트륨이고요. 짬뽕밥보다도 900mg이 상급해요. 왜 이렇게 짜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짬뽕이 보통 4,000mg의 나트륨을 갖고 있거든요. 1일 나트륨 섭취 권고량이 2,000mg이야. 아 이거 하나 먹으면 그냥 두 배네요 이미. 그러니까 이 차돌짬뽕을 먹으면 이틀 동안 일절 나트륨 없이 무혐식을 해도 1일 섭취 권장량을 이틀을 채우는 겁니다. 아. 네. 이틀 찬방이 한다. 근데 일단 우선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심장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인지 기능을 감퇴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2012년 캐나다 요양병원 연구팀에서 노화의 신경생물학 저널에 게재가 됐어요. 특히 고령자들 뇌 건강에 영향을 많이 준대요. 아. 나이가 많은 분들은 나트륨 섭취가 높으면서 특히나 운동을 거의 안 한다 고령자인데 그러면 가장 인지 기능이 감퇴가 된다. 치명적이구나. 근데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차돌짬뽕이 너무 나쁘잖아. 네. 그렇죠? 네. 철민수 씨님이 무슨 죄입니까? 지금 짬뽕. 차돌짬뽕 좋아하는 죄밖에 없어. 그렇죠. 그리고 차돌짬뽕도 지금 막 불티나가고 계시잖아요. 지금 대박이 났어요. 지금 차돌짬뽕이. 네. 근데 제가 단지 나트륨이 높다고 해서 이거의 모든 죄를 덮어씌울 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나트륨만일까 과연. 머리가 나빠지는 게. 다른 게 또. 왜냐면 나트륨이 많은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짠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정말 많아요. 지금 짜장면과 짬뽕밥과 비결해서 그렇지.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정말 많아요. 우리는 이미 1위 권장량 이상의 나트륨을 많이 먹고 있어. 그렇죠. 국이 특히. 정수가 방송 중에 한 20분 간격으로 화장실 가거든요. 어? 20분 간격으로. 화장실 간다고 하면 소금 퍼먹는 거 아니야? 깨끗한 화장실에서? 제일 깨끗하니까. 화장실 가는 길에 소금 하나씩 퍼먹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소금 퍼먹으면 진짜 큰일 나요. 왜냐면은. 혹시 그거 아세요? 사과 19개였나? 사과 19개 먹으면 죽어요. 사과 19개요? 19개인가 20개인가. 아무튼 제가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사과를 몇 개 이상 먹으면 죽을 가능성이 50%가 넘어요. 뭐 때문에요? 그. 진짜요? 사과 19개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 없죠? 없죠? 배불러서. 대신에 그대로 통으로 다 먹어야 돼. 왜냐면 사과씨 개수가 있어요. 사과씨를 몇 개 이상 섭취를 하면 반수치사율이라 그러는데 먹으면 죽을 가능성이 50%예요. 씨에 뭐가 있나 보죠? 그럼 씨만 19개만큼 모아서 먹어도 위험하네요? 그니까 반수치사량. 내가 죽을 가능성이 50%가 되는 일이 과연 이 음식을 얼마나 먹었을 때 벌어지는가. 네. 사과씨를 19개 분량의 사과씨를 먹게 되면 죽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백설공주도 되게 근거가 있는 얘기네. 근데 백설공주도는 씨는 안 먹었으니까. 한입만 먹었잖아요? 한입만 먹었으니까. 한입으로 씨까지 먹을 정도면은 아마 최현만 선수 정도 돼야. 최현만 선수는 약간 낑깡 같잖아요. 사과도. 앵두되죠. 앵두. 칵 이렇게. 앵두. 그래서 소금 같은 경우가 제가 지금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은 안 나는데 혹시 정보가 조금 다르면 이거는 나중에 좀 보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스팸 우리 먹잖아요. 스팸. 아 엄청 짜죠. 스팸 통. 스팸을 빼. 네. 그리고 스팸 통을 딱 꺼내. 네. 그 빈 통 있잖아요. 네. 금속통. 네. 띠가 있어요. 기름띠. 그거를 소금을 꽉 채워서 그걸 한 번에 먹으면 죽어요. 아우 생각만 해도. 근데 그건 좀 죽을 것 같긴 해요. 죽을 것 같다 진짜. 어우 생각만 해도. 죽어요. 죽을 것 같긴 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죽을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아 그럴 것 같아요. 그건 좀 많아 확실히. 하여튼 소금 파먹는 건 위험하다. 그래서 그만큼. 근데 어쨌거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짠 음식이 정말 많은데 왜 굳이 차돌 짬뽕만 지능이 저하되는가.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물론 나트륨이 질문하신 분도 나트륨이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예요. 하지만 이미 이 세상에 짠 음식이 너무 많다. 그죠 그죠. 그리고 맛있어. 그죠. 맛있죠. 너무 맛있어. 짜야 맛있거든요. 맥고 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맥고 달고. 근데 그런 게 모두 지능을 떨어뜨렸다면 이 세상에 과연 사측 연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 없죠. 근데 요즘에 확실히 좀 많이 좀 멍청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요? 아니면 누가요? 다. 다. 전부 다. 그래서 새로운 제가 좀 관점을 가져왔습니다. 지능 저하의 다른 이유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차돌 짬뽕을 먹었을 때 왜 지능이 저하되는가. 플라시보 효과 들어보셨죠? 네. 플라시보 효과. 네. 효과가 없는 빈 알약을 의사가 처방을 합니다. 이걸 딱 먹으면 효능을 말해줘요. 이걸 먹으면 조금 이렇게 해서 마음의 안정, 심리적으로 뭐가 되고 속도 편해지고 이거를 딱 말하고 효과 없는 빈 알약을 주면 먹으면서 실제 효과가 몸에서 일어납니다. 네. 근데 이것과 반대의 효과가 있어요. 네.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노시보. 네. 이거는 라틴어로 나는 해를 입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노시보 효과.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게 몸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을 줘요. 네. 그 다음에 부작용 설명을 해요. 이게 부작용이 좀 있는데 몸에 열이 많이 나고 구역질이 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부작용을 얘기하면 실제로 전혀 그런 기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이 몸에 나타납니다. 아. 너무 신기하다. 즉 침착맨님께서 어떻게 보면 물론 침착맨님이 본인이 직접 아니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결국 이 프레임에 침착맨님이 많은 영향을 주긴 했거든요. 차돌짬뽕을 먹으면 지능이 낮아진다라는 게 아마 노시보 효과를 철면수심님께 일으켰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아 잠깐만 내 지능이 전혀 안 낮아지는데 이걸 먹으면 지능이 낮아져? 그러면 이렇게 딱 먹으면서 실제 몸 안에서 그 부작용이 드러나는 거죠. 지능의 저하로. 가스 라이팅. 의중이 때문에. 응. 그러니까 의중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도 논란이 좀 있잖아요 사실. 아니 그 결정 났어요. 왜냐하면 차돌짬뽕 판매하면서 저는 지분을 포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뭐 지분이 결정이죠. 인정해줘서 의중이가 영향을 끼친 건 원조인 걸로. 아 그러면 침착맨님의 탓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아마 노시보 효과 때문에 지능 저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외부적인 외적인 요소나 나트륨 문제는 아니고 철면수신님의 이 몸 내부에서의 문제다. 아. 그러니까 이걸 정신적으로 극복을 해야 돼요. 침착맨의 가스 라이팅으로 노시보 효과가 일어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하필 짬뽕일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람이 좀 더 비참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크 먹고 멍청해진 거는 별로 그렇게 어쩌지. 짬뽕 먹고 멍청해졌다는 게.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내가 짬뽕 먹고 하면. 왜냐하면은 스테이크 먹고 멍청해지면. 네. 약간 그래 나는 지능을 포기하겠어. 약간 좀 그래도 경건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렇죠. 딱 썰면서. 그래 난 지능을 포기했어. 근데 약간 이렇게 이러면서. 약간 이미 약간 멍청해 보여요. 어감이 짬뽕이라는 게. 어우. 멍청해진다. 아니 차돈이 들어가서 그래. 이게 약간 돌. 돌. 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나이프 포크로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자세부터가. 그리고 약간 내가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잖아 음식과. 그래. 난 지능을 포기하겠어. 근데 약간 가까이 가서. 또 카메라라는 거 가까워지거든요. 이게 먹을 때. 이게 조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저는 좀 억울한 게. 어. 그 의중씨가 말한 거거든요. 이미 멍청해진다. 그러니까. 했잔쓰 많이 잤쓰 하면서. 이게 인과관계가 순서가 바뀌었다. 언어체계가 망가지고 나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 멍청해져서 차돌짬뽕을 먹게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좀 언어체계가 망가진진 모르겠는데. 그 의중씨 영향이 조금 덜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렇군요.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관점인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우리 철면수 씨님께서 잘 극복하시길 바라면서. 네.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나라고 하면 억울하잖슴. 이건 아니잖슴. 왜 내가 이렇게 어? 프레임 씌는 걸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게 노시보 효과니까 플라시보를 일으켜주세요.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요. 똑똑해졌다. 차돌짬뽕에 반대가 되는. 어 똑똑해졌다. 저거 없는 얘기하라고요? 꼬바로우. 꼬바로우 먹으니까 뭐 아이큐가 올라가서 맨 사이에 들어갔다더라. 뭐 이런 걸 좀 해갖고. 꼬바로우를 하나씩 넣어주면 입에. 그게 뭐야. 꼬바로우도 되게. 꼬바로우를 먹었다더니 맨 샤이 갔다더니. 꼬바로우 한 입. 멘보샤로 가자. 짬뽕 짬뽕 두 족갈. 이렇게 해갖고. 아이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아니 꼬바로우도 어감이. 저요가. 꼬바로우. 꼬바로우 먹고. 맨샤 맨보샤 이거 하나 또 출시하면 대박난다. 좀 고민해볼만 하네요. 어쨌거나 지능이 낮아지는 차돌짬뽕. 네. 지능이 올라가는 꼬바로우.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거 말고도 또. 이런 게 있었어요. 뭐죠? 차돌 얽힘 현상이라고. 이게 이런 경우가 똑같진 않은데. 유사한 경우가 있었어요. 과거에 이런 테크니컬 프로블럼들이 있었더라고. 기술적인 문제로. 설명을 해드리면. 제 방송에 종수 씨 방송 도네이션이 뜨게 됐어요. 어느 순간에. 이게 멀티버스지 라고 누가 옛날에 그랬었죠. 이게. 차돌 얽히면서. 어떤 식으로 엮인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상의 오류는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쪽에서 나온 소리가 이쪽에서 들려오고 이 소리를 인식해갖고 똑같은 게 이렇게 구현이 되고 여러 가지 얽힌 것 같은데. 이게 스피커로 방송을 하는 경우에 본인 방송을 켜놓고 방송할 때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들어가서 두 번 들리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있대요. 도르마무같이 되는 거죠. 계속. 이게 소리가 나오고 스피커로 또 소리가 들어가고 스피커로 또 나오고 마이크로 소리가 들어가고 스피커로 나오고 나온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고 이게 계속 반복하면 어느 순간 굉장히 큰 소리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걸 활용한 연구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광사태라는 현상인데. 광사태요? 네이처. 이 세상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술치. 네이처. 여기에 광사태 나노입자라는 게 우리나라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서영덕 박사님 연구팀에서 논문을 쓰셨어요. 이게 실제 광사태를 나타내는 건 아닌데. 이 이미지예요. 그래서 빛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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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아까 마이크에서 들어가서 스피커로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이거 하는 것처럼 증폭되다 어느 순간 눈사태처럼 엄청난 빛이 나온다. 이게 바로 광사태입니다. 저게 광사태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 이미지는 광사태를 보여주는 이미지로 표지를 만든 거고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게. 하지만 실제로는 얘가 이제 툴륨이라는 원소입니다. 근데 얘가 독특한 구조로 합성을 해요. 이 툴륨 원소를 독특하게 합성을 하면 작은 에너지의 빛을 약하게 쪼였습니다. 근데 이 내부에서 이 차도를 얽힘처럼 연쇄적으로 증폭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면은 작은 에너지의 빛을 약하게 쪼였는데 더 큰 에너지의 빛이 강한 세기로 방출이 되는 거죠. 신기하다.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근데 저거는 제가 저번에 갔던 현우네 양꼬치에서 양꼬치 다 구워먹으면 저렇게 되더라고요. 양꼬치를 다 구우면 저렇게 된다고요? 어느게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그 숯. 아 숯숯.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저게 이제 되게 뭐 일단 툴륨이란 원소입니다. 원소. 네 그렇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작은 작은 게 들어가서 아주 더 큰 에너지가 강하게 나오는 거니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약간 열 역학법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어? 네. 근데 이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호민 형님이 천 원을 내. 어. 그러면은 소보루빵 하나를 주겠죠. 보통. 네. 근데. 천 원을 내면 왜 소보루빵을 주지? 아 예를 들어서 빵집에 빵집에. 아니 사오는 거요? 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뭐 예를. 그러니까 호민 형님이 빵집 가서 천 원을 내. 그럼 소보루빵을 주겠죠. 네. 이게 맛 교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천 원을 냈는데. 케이크를 주네? 어. 이게 이게. 어. 어. 왜 요만큼의 돈을 냈는데 이런 좋은 걸 주지? 거스름돈도 주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냐면. 천 원을 냈는데 케이크를 이제 한 80개를 줘. 아. 이거는 광사태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네. 너무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이 좀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저희 안될과학 채널에서 한번 이 광사태 나노입자 관련된 거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조금 상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재밌어요. 진짜 산사태 할 때 그 사태예요? 정말. 아. 그러니까 조금만 눈덩어리 하나 딱 굴렸는데. 네. 얘가 지상에서는 와르르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들인 노력에 비해서 너무나도 거대한 무언가가 돌아온 거죠. 네. 신기하다.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게 사실 요거 있었어요. 남녀사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없다. 요기의 댓글로. 궤도가 나와서 궤도 친구 방장식으로 정리할지도 모르겠다. 이거는 근데 진짜 과학이에요. 아 이게 그 방장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오! 이게. 그 사실 침착맨님 우리 풍형님 우리 호민 형님께서 이 연애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오류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풍형님. 오류가 좀 있었어요? 오류가 좀 있었어요. 박사인데. 전문가신데 제가 볼 땐 피어리뷰를 안 하셨어. 피어리뷰가 뭐죠? 재미로 한 연구가 많아요. 동료 평가를 안 받은 거예요. 동료 평가를 안 받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료로서 동료 평가를 해주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아마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연상연합 커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정훈님 아버님도 계시고 되게 멋진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멋쟁이 분들. 연상연합 몇 살까지가 과연 합리적인가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도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생물학적으로요? 그렇죠. 그리고 연애를 시작하는 과학적인 방법. 연애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이것도 되게 롤이랑 엮어서도 설명할 게 되게 많고. 보통 한타를 할 때 레오나가 일단 이루다가 이니시를 걸지 않습니까? 궁으로 걸거나. 연애를 어떻게 이니시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과학적이고. 연애할 때 친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과학이거든요. 전부 과학적 추론이 가능한 내용들인데 이거는 그래서 따로 나중에 연애 과학으로 한번 해야 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이거 하면 이미 오늘 시어로고 뭐고 아무것도 못해. 선생님 이미 몸풀기 두 시간. 뭘 웃어. 이제는 대답도 안 해. 그냥 웃어버려. 예를 들면 2, 2,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아니. 아니. 뭐 제가 며칠 뒤에 번복하는 것도 아니고. 두 시간 전에 짧게 하셨다면서요. 본인이 준비했는데 왜 번복을 해. 칭찬을 했는데 아까 전에 저 얼굴 보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오늘 한 시간만 하시죠? 몸도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니 그리고 실제로 못 주무셨대. 그래서 한 시간만 하시죠가 된 거죠. 그쵸? 왜냐하면 컷투션이 안 좋다고 하시니까. 오늘 진짜 10분 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갖고. 괴사태네요 진짜. 근데 연애 이야기 하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건 뭐예요? 이건 덕후들은 알아. 타닥기야. 아 맞아 맞아 맞아. 뭐 그런데? 이게 이제 간접키스 하는 부분이거든요. 탁하기. 그 요즘에 되게 좋은 게. 길가다 많이 알아보세요. 저를. 어 그럴만하죠. 또 마스크 이렇게 써도. 네. 이게 눈썹하고 눈이 조금 독특한가 봐. 눈이 진해요. 눈썹이 눈썹이. 이게 진하니까. 눈도 진하고. 근데 많이 알아보시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침착맨 팬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거야. 침착맨님은 사실 다가가기에 너무 높고 고귀한 존재예요. 너무 높고 고결해. 아. 그런데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고. 그리고 접근성이 좋아요. 저는 뭐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접근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야. 아. 이거를 제가 간접 침착맨 효과라고 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간접 침착맨. 저는 지하철 타고 갈 때 아무도 안 알아보던데.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 키스는 못해요. 오히려 더 힘들어. 그런데 이런 간접 키스는 굉장히 흐뭇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일종의 간접 침착맨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주호미 작가님 알아보세요. 지하철 타고 가면. 저는 이제 모자 쓰고 마스크 써도 여기만 보고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는 근데 이제. 호미 형님 제가 거기. 저희 동네 카페에서 알아봤잖아요. 만만한 거요? 만만하단요? 근데 호민 형님한테도 인사 잘 못했어요. 저도 못했잖아요. 그때. 그때 전역 관련 없을 때 제가 멀리서 호민 형님을 딱 보고 와 호민 형님. 와 똑같다 진짜. 그러고 그냥 말았어요. 왜냐하면 다가가기에는 조금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궤도는 진입장벽이 낮아.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어? 야 이거. 궤도네 이거. 이게 간접 침착맨 효과다. 앞에 좀 더 보자. 이 자식 봐라. 이거 궤도 아니야? 아니 뭘 그렇게까지. 어라? 어라? 그런데 얘는 진입장벽이 낮아니까 돌아다닐 수 있거든. 그리고 가까이 갈 수 있고. 하지만 이를 통해 침착맨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것이 간접 침착맨 효과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접 침착맨 효과의 굉장한 수혜자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조금 오류가 있어요. 제가 지하철 타면은 저도 이제 좀 눈치를 챌 거 아니에요 알아보면.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에이 그럴 리가 없는데. 아는 척. 한겨울에 슬랩바 신고 다닌 사람이 딱 닿는 듯 다 쳐다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그런 게 없어요. 시선이 느껴진다거나. 거봐요 다 모르는 척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시선이 안 느껴져요. 아니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그래 부끄러워서. 슬끔 슬끔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간접 침착맨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정말 편하게 다가오셔도 저도 편하게 인사드리고 무조건 인사합니다. 이쯤에서 좀 알려드려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저 애니 뭐임? 장난 잘 치는 타다키암. 타다키암 재밌어 보인다. 이게 DC같은 데서 만겔에서 좀 언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 남자애가 좀 약간 숫기가 없는데 여자애가 은근히 장난을 쳐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제일 좋아하는 망상들이잖아. 그런데 얘가 나 좋아하나? 그런데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좋아해. 나한테 호감이 있나? 아 없었구나. 나한테 호감 있었네? 아~~ 그러면서 저렇게 이쁘고 쾌활하고 이런데 뭐. 그래서 이렇게 최고의 망상이다. 그 끈이 이어지는 게 재미있다. 이거는 연애의 과학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 완전 과학이죠. 예를 들어서 대놓고 호감이 있어. 네. 장난 안 치고. 네. 그리고 나를 좋아해. 이거는 일종의 초기값과 결과값 사이에 이 델타값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기값과 결과값 사이에 갭이 클수록 이 델타값이 크거든요. 델타값이 커야지 관성의 법칙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 결국 변화량이 제일 중요하고 과학에서.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변화량이기 때문에. 네. 나에게 틱틱거리고 장난치나? 사실 나를 좋아해? 이거는 델타값이 맥시멈이죠. 아. 이거는 무조건 사랑으로 가는 거죠. 아. 그리고 오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타다키양이 아니고. 타카기. 타카기. 타다키군 아니고. 타카기. 타카기. 타카기는 그거잖아. 토치를 지지는 거. 참치. 그러게요. 타다키는 그거네요. 타카기양이라고. 타다키 군인가.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뭐 이걸 다 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게 또. 오른쪽이 타카기양. 어. 제가 이제 문화도. 문화도 이제 저는. 이런 문화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이것도. 그냥 공부를 하거든요 제가. 실제 즐기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해서. 오류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재밌어 보입니다. 이거 아주 작화가 좋네요. 네. 좋습니다. 그 말 취소해. 이거 뭘 취소하라는 거죠? 잠깐. 커피 좀. 응. 뭘 취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뭐. 아무튼. 사과하세요. 뭐지 모르지만. 일단 취소하겠습니다. 일단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시고. 일단 취소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취소. 일단은 취소를 원하시면. 저는 이 한국인분들께. 취소할 수 있죠. 사과식 여러 개 드시래요. 어. 야. 뭐. 뭐. 일단 취소했습니다. 저 뜻이 그거잖아요.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반 죽어라. 아 그건 잘못했죠. 취소는 할 수 있지만. 네. 이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거는. 반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사회의 정의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잔인하네요. 그건 나쁘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취소했습니다. 말 넘침. 좋습니다. 네. 근데 뭔 취소인지 궁금하네. 뭐 안 나오네. 이름을 잘못 말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이름. 타닫기 때문에 그런가요? 타닫기라고 해서. 타카기 양이라고 해서. 타카기 양이라고. 타카기예요 타카기. 아 이름 틀린 거래요. 타카기. 이거는 저희가 바로 정정했어요. 네. 타카기 양. 네. 좋습니다. 요즘 유행어라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문풀기였습니다. 와아. 타카기 양. 타카기 양. 이제 가야죠. 네. 사실 히어로의 과학. 주제를 정한 거 자체가. 여기서 시작됐다. 아. 우리. 호크아이 형님. 핵화살. 아아. 네. 요거를 딱 듣는 순간. 아. 이거는. 이거. 썰 풀어야 된다. 멀리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바로 히어로입니다. 네. 형. 이 옷밖에 안 입잖아. 아. 저기. 화면에서 나오신 건가. 어. 그러네요. 와. 근데. 혹시 몇 벌 없어요. 호민 형님은 대단하신 거예요. 이것도. 네. 이게 엔트로피를 굉장히 커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엔트로피 쪽에서의 굉장한 능력자다. 네. 이게 엔트로피가 커지지 않는 쪽으로 적어도 의상을 유지한다. 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열력하듯 거스르는. 거의. 어. 맥스웰의 악마라고 봐야죠. 맥스웰의 악마요. 맥스웰의 악마요. 맥스웰의 악마요. 엔트로피를 어긋나게 행동하는 데 영향을 주는 그 과학계의 4대 악마 중에. 아니. 별명이 너무 멋있잖아. 맥스웰의 악마. 내 별명은 맥스웰의 악마야. 뭐예요 맥스웰의 악마가. 미쳤다. 나의 카톡 프로필 그거 봐 봐야지. 이 맥스웰의 악마가 엔트로피랑 관련되는데 의도적으로 엔트로피가 그러니까 하나의 입자가 퍼지지 않고 고르게 퍼지지 않고 한쪽을 치중하게 만드는 가상의 악마입니다. 맥스웰의 도깨비라고도 하고. 네.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철저히 히어로에 대한 과학적 고증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아 맞다. 오늘 히어로였지. 오늘 히어로요. 이게 원래 주제였어요. 히어로를 알아보면 과학. 어. 근데 이게 이제 드디어 방제대로 가네요. 네. 근데 이게 철저히 고증은 불가능합니다. 오. 네. 불가능하고 상상력으로 채우는 부분이 많은데. 네. 또 이것도 이제. 어우 형씨. 아 이거 안 돼. 형씨 상상하지마. 잘난 척하더니 뭔 헛소리야. 아. 넌 틀렸어. 틀린 게 아니야. 다 틀렸어 사실. 그러니까 이걸 좀 약간 뭐 공부 좀 하고 와. 이런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조금. 기분 좋게. 그런 분이 많은가 보죠. 아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요새는 제가 근데 악플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소인배? 아 근데 저는 소인배라고 정의하기는 좀 어렵죠. 네. 소인배라는 건 또 굉장히 많은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인배네 소인배. 말 길게 하니까 소인배. 소인배 맞네요. 아. 아 이거는 지금 너무 잘못된 종류인데요. 선생님 소인배네. 보세요. 가스 라이팅이 걸죠 이제. 소인배다. 말을 길게 하면 소인배다. 아. 이거는 사실 가설부터 잘못 설정한 거죠. 아. 말을 길게 하면 설명충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설명충이 소인배다. 이건 잘못된 거죠. 소인배 권위자거든요. 이게. 소인배 판별서도 하세요. 소인배인지 아닌지 좀 판별을 좀 해주세요. 악플의. 악플의 마음이 아픈 건 소인배가 아니고 그냥 당연한. 악플의 마음이 아픈 건. 소인배네 소인배. 제가 정해드릴게요. 억지로. 악플의 마음이 아픈 건. 악플의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아. 아. 이게 정확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악플이 올라온다. 눈을 약간 가늘게 떠요. 아 이렇게. 그럼 정확히 안 보여. 아 흐리게 뜨기. 어. 그러고 나면은. 괜찮아. 가늘게 뜬 소인배. 그렇죠. 아니죠. 눈을 가늘게 떠서. 아니. 이거는 뭘 하던 소인배면은. 그러니까 이 가스 라이팅. 인류. 인류 소인배설인데요. 아. 어. 그래서. 악플의 눈을 가늘게 뜨는 사람인 거죠. 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뭐. 아 이런 설명 어떻습니까. 네. 아 이런 게 진짜 멋져요. 더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런 설명 어떻습니까. 네. 이런 태도가 어떻게 보면 과학 문화를 즐기는 태도다. 네. 이 말씀 드리면서. 과학이 뭡니까. 하. 이. 아. 어니스트 러더포드. 네. 네. 모든 과학은 물리학. 네. 그게 아니라면 우표 수집이다. 아. 하지만 그는 노벨 우표 수집상을 받은.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죠. 아. 물리학 외에는 다 우표 수집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 말은 뭐냐. 오늘 기점으로 히어로의 과학. 우표 수집해야죠. 네. 총 정리하겠다. 네. 그리고 약간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좀 넘다들겠다. 음. 왜냐하면 또 한쪽으로 치시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토니 스타크일 수 있죠. 아이언맨이. 하지만 로다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좀 쉽게 말해 제 맘대로 하겠다.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왜 히어로. 히어로 좋으시죠. 너무 좋죠. 저는 맨 들어간 거 다 봐요. 아 그래요. 네. 다 봐요. 무슨 맨이건 다 봐서. 뭐 예전에 뭐. 히어로랑 아예 관련 없는 맨도 보고 막 이랬어요. 뭔 맨있죠. 데몰리션 맨. 데몰리션 맨도 약간 히어로잖아요 근데. 아 그래요. 예를 들어 크로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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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우맨의 열광을. 네. 말리미의 이런 이야기도 추러들 예정입니다. 네. 계속 보시면 좋겠고. 일단 가볼게요. 네. 이분이 이제 스탠리라고. 아 스탠리. 네. 이 마블. 오늘은 제가 너무 많으니까 마블만 하겠다 말씀드렸어요. 네. 마블말도 338명이다. 아. 마블의 원 오브 오브 올로 직접 등장을 하세요. 아. 본인이 직접 등장하고. 네. 본인 캐릭터가 있어요. 그 마블 안에. 그냥 마블 세계관에서 가장 센 사람이에요. 아. 가장 센 존재. 왜냐? 내가 작가니까. 그쵸. 한마디 하면 다 죽일 수 있는 거죠. 그쵸. 어. 이분 이제 22년생이신데. 네. 18년도에 95세 연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이분이 뭐 제일 높은 티어에 있고. 네. 뭐 심 순서로 티어를 분류한 내용도 있어요. 네. 뭐 타노스가 뭐 몇 번째 티어에 있고. 뭐 이런 게 진짜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근데 세계관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 판본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분류가 저는 과학적이지 않다고 봐요. 음. 그리고 너무 힘의 논리로 분류를 해놨어. 아. 이거는 사실은 조금. 그리고 대부분 위에 있는 애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기준을 어떤 사람한테 다 바뀔 텐데. 네. 은하 부시고 막 이러거든요. 이거 너무 우주적 종류들이야. 인플레가 맞다니까. 네. 그래서 이제 힘의 논리로 구분하지 않겠다. 네네. 다시 말하면 이제 괴피셜로 분류를 하겠다. 괴피셜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일단 우표 수집을 해야 되니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네. 네. 능력 기준인데. 싸움 잘하는 동네 형이나 누나 히어로. 음. 이거는 이제 캡아류. 캡틴 아메리카류라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두번째. 과학적으로 가능하지만 지금은 안돼. 네. 네. 요게 이제 아이언맨류. 아. 네. 그리고 세번째. 과학적으로 지금도 당장 가능. 어. 있어요 이게? 요거는 제가 원래 스파이더맨류라고 하려고 했다가. 네. 어. 또 신배님 챙겨야 되니까. 호카이류라고 하겠습니다. 호카이류. 아. 스파이더맨도 말이 안돼요. 아니 호카이 1번 아니에요? 아. 스파이더맨도. 아. 호카이. 1번일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당장 가능. 아. 그래요? 아. 챙겨주는거죠. 하나 만들려고. 근데 이런거 안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분류를 했는데. 어. 이거. 형씨. 이거 1번 아닙니까? 1번 아닙니까? 내가 분류했어. 따라주시면 돼요. 아. 일단 따라가. 분류까지는 따라가. 그쵸. 네. 그럼 네번째가 이제 뇌절히어로입니다. 아예 말도 안되는 히어로. 요거 이제 뇌절류. 혹은 이제 뇌절이다보니까. 번개를 주로 쓰는 토르류. 아.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과학적인 영웅이라는거죠? 그렇죠 그렇죠. 과학적으로 말이 안되는. 네. 앞으로도 말이 안될 것 같다. 영원히. 영원히. 평생 그럴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중간중간 템빨도 있습니다 템빨. 템빨 영웅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캡틴 아메리카. 네. 1번이죠. 근데 여기 템빨이 들어가면 또 달라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템빨에 대한 내용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언급을 드릴게요. 와 재밌겠다 이거. 재밌겠죠. 네. 이게 338명을 나열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도 너무 슬퍼. 저는 사실은 호카이 선배님 챙기려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 첫 화면도 호카이였잖아요. 네네. 그쵸그쵸. 너무 슬픈게. 팔콘이 없어. 팔콘이 없다고요? 이게 제가 나무 위키 기준으로 리스트업을 했거든요. 팔콘 뭐 근본도 없는 놈. 그거 아이언맨 그거 아냐. 아냐. 이제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 버키가 돼야지. 그 이래 그거는. 버키. 버키. 버키는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나무 위키에 히어로가 다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위키에 팔콘이 없어. 걔는 없었대. 되게 재밌는 게 사이드킥이라고 해서 이제 조력자 있잖아요. 사이드킥에 버키와 팔콘이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버키가 윈터 솔저로 당당하게 338명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팔콘은 없다. 굉장히 부당한 행위에요. 이상하네요. 네. 심지어 우리 팔콘은 이제 방패도 주웠고. 네. 느낌이 좋은데. 받았어요. 어쨌거나. 네. 바닥에 있는 걸 3초 안에 주웠으니까. 유실물이에요? 바닥에 있는 걸 3초 안에 주운 거예요. 줬는데. 먹어도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팔콘이 없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시작했어요. 왜 팔콘이 빠졌을까. 왜 빠졌을까. 한번 추측해보세요. 왜 빠졌을까. 근본 없으니까 빠졌지 뭐. 그렇죠. 근본도 없고. 근데 여기에도 굉장히 수학적인 이유가 있었다. 이거 여기서부터 과학입니다. 네. 엑셀로 정리를 해봤어요.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 어지러워. 네. 엑셀로 정리를 해봤는데. 네.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가나다라 순이네요. 네. 가나다라 순 정리를 해봤는데. 어. 338명이라고 했죠. 네. 어. 아마도 스탠리가 혹은 나무위키 편집자가. 네. 수학적인 완성도를 굉장히 중요시했다. 음. 만약에 이게 339명이잖아요. 팔콘이 여기 있었잖아요. 네. 보시면은 없어요. 한 칸이. 피해비 없죠. 네. 한 줄에 더 생겨야 돼. 안 예쁘게. 이게 지금 26x13의 매우 아름다운 행렬 형태입니다. 미쳤다. 네. 이게 지저분한 행렬이 돼버려요. 네. 즉 수학적 완성도를 중시했던 분이 이것을 숫자를 맞췄을 거다. 심지어 엔트맨도 뭐 몇 대 엔트맨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하나로 합쳤어요. 그랬더니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된 거야. 이렇게 딱 네모형으로. 게다가 2대1 비율이에요. 어. 그렇죠. 그리고 슬픈 거는 우리 호크하이 선배님. 네. 히읗이라서 맨 뒤에 있어요 거의. 보세요. 오른쪽에 화이트 타이거 위에 있거든요. 보이세요? 네. 호크하이. 거기 있죠. 있긴 있는데 가나다 순으로도 히읗이라 많이 밀렸어. 아 그치. 그것도 좀 슬프기네요. 있음 돼요. 어쨌거나 누구를 뺄까 분명히 고민하다가 결국 뺀 게 팔콘이었다. 팔콘을 빠져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슬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들지만 걔는 양심 있으면 그 뭐야 캡틴 아메리카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솔직히. 버키 주고. 이거 양보해야 돼요. 조깅이 나라 그래. 솔직히 사양을 했어야 돼요. 그렇지. 솔직히 현실적이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 자격이 없습니다. 음. 그러고서 이제 끝까지 그러면은 무릎 꿇고. 그렇죠. 이렇게 할 바에는 나는 날개까지 벗겠다. 이렇게. 조비도 그 황제 양위를 세 번 거절했는데. 아 그러네. 지가 뭐라고 덜컥 봐도. 덜컥 봤고 이미 방패 주실라고 혈안이 돼 있어요. 안 돼. 난 그게 인정 못해.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빠진 걸로 좀 화를 푸실 수 있어요. 뺐어. 네. 근데 이거를 다 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시간이 걸려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중에 제 기준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포인트들. 네. 포인트들. 네. 오늘 다룰 내용들은 여기에서 정리를 했어요. 아. 이 시험에 나온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시험에 나오는 부분 시험 범위에서 중요한 부분.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렌지색은 재밌는 놈들이에요. 재밌는 놈들. 요 놈들 재밌네요 이거. 이야. 어. 그리고 노란색은 우리가 어딘가에서 들어봤거나 아 네임드. 익숙한 네임드들. 네. 그래서 재밌는 녀석들과 들어본 녀석들. 네. 요렇게 좀 구성을 했고요. 네. 재밌는 녀석들 중에서도 요건 조금 내 맘에 안 들어. 뺐고요. 들어본 녀석들 중에서도 얘는 좀 노답이야. 그럼 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일단 주황색의 재밌는 녀석들부터 풀어볼 겁니다. 산타도 있어요. 산타클로스 너무 웃기잖아요. 네. 아니 마블에 산타클로스가 있어. 그래요? 근데 과학적으로 산타클로스는 히어로입니다. 오. 그래요. 사실은 제가 그 이건 진짜 그냥 저의 혼자만의 생각이었는데 네. 크리스마스 때 우리 침착맨님께서 방송을 키신다면 네. 혹시나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지 않을까? 아 왜요? 왜냐? 늘 제가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 네. 그때 그럼 나는 크리스마스 때 어떤 과학을 들려드려야 될까? 아. 산타클로스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준비를 했었어. 아. 근데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오지 않았어. 차갑게 식어 있었어. 네. 방송 자체가 안 된다. 네. 전화기는 쓸쓸하게 아. 어떻게 보면 외롭게 얼어붙었어. 어. 마치 지금 L2포인트로 가고 있는 제임스의 우주망원경처럼 아. 차갑게 책상 위에 놓여있었다. 네. 같이 있는 1제곱인치당 35마리의 박테리아들과 함께. 아. 이럴준 않겠네요.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아. 손잡이보다 적겠다. 한 20마리 정도라고 하죠. 네. 어쨌거나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내용을 녹였더니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어땠거나 시작. 볼트부터 갑니다. 볼트. 근데 얘인 줄 알았는데 얘가 아니더라고. 네. 저는 얘가 얘가 그네빠른 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얘인 줄 알았어요. 네. 원래 얘인 줄 알고서 볼트를 넣었어요. 여기 보시면 주황색 맨 위에 볼트에요. 아니었어. 얘 아니라서 패스. 볼트 넣트였어. 얘 아니에요. 얘 아니에요. 다음으로 할게요. 근데 왜 색칠했어요. 왜 색칠했어요. 왜 색칠했어요. 아. 얜 줄 알고 넣었다가 뺐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이 블루마블입니다. 블루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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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블루마블인 줄 알고 넣었어요. 사회복지기금 15만원. 블루마블. 근데 블루마블이더라고. 그리고 저는 블루마블. 네. 블루마블에서 모티브를 얻었나. 블루마블의 역사가 어떻게 되지. 막 이랬는데 블루마블인데 얘가 이제 캡틴 마블 쪽인거야. 예. 블루마블. 캡틴 마블. 근데 되게 재밌는게 이 친구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랍니다. 아. 아. 그러니까 우리랑 연관이 돼있어. 고맙네요. 고맙네요. 네. 고맙죠. 그리고 얘가 반물질 에너지 힘으로 네. 슈퍼맨처럼 엄청난 힘을 갖게 됐다. 이러면 인정이죠. 아니 캡틴 아메리카를 네가 해라.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인정이죠. 반물질이 보통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반대되는 입자로 구성된 물질이거든요. 네. 영국의 물리학자 폴 디렉이 처음으로 주장을 했어요. 네. 물론 그때는 못 찾았지만 네. 아마도 양성자 전자 중성자 네. 얘네가 있다면 네. 얘네에 반대되는 네. 반양성자 반전자 반중성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했는데 네. 4년 후 그로부터 4년 후에 네. 스물일곱 살의 젊은 과학자가 이걸 발견합니다. 미쳤다니 미쳤다. 칼 데이비드 앤더슨이라는 분이 네. 우주에서 쏟아지는 방사선 연구를 했어요. 근데 전자가 음의 전화를 갖고 있거든요 전자. 마이너스야. 네. 쉽게 말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네. 얘는 음의 전화를 갖고 있어서 얘의 경로, 궤적을 사진을 딱 찍으면 네. 얘가 특정한 방향으로 휘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군인들 네. 군인들이 막 있고 이쪽에 트와이스가 왔어. 네. 이쪽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스위스어로우 이런 애들이 왔어. 노래 잘하시는 분들 네. 군인들 어느 쪽으로 갑니까? 트와이스로 가죠. 스위스어로우로 갈 수도 있겠죠.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지만 아마도 트와이스야. 아 아마도 아니고 거의 무조건이에요. 거의 거의 무조건. 네. 전자는 무조건 트와이스 쪽으로 휘어야 돼요. 그러면 주호민이 왔어요. 주호민이 왔다? 바로 트와이스죠. 트와이스죠. 이거는 누가 와도 군인들은 트와이스. 그럼 주호민이 고기동 얼음박치기를 선보이고 있다. 뭔지도 몰라. 멀리서 얼음박치기를 보면서 트와이스. 하하하하. 쿵쿵 소리 들으면서? 귀로 즐기면서? 재밌네. 이러면서 트와이스. 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전자는 무조건 이리로 서야 돼요.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어. 얘가 음해전을 갖고 있으니까. N극을 S극이 당기듯이. 그런데 이상하게 주호민 얼음박치기 쪽으로 가는 애들이 있는 거야. 있지 있지. 음해전자들. 음해전자들. 나만 해도 가지. 단물질들. 얘네가 바로 음해전하. 음전하. 음전자가 아니라 양전자. 반전자인 거야. 이런 애가 처음으로 발견이 된 거야. 이상하게 트와이스 쪽으로 안 가니까. 이상하니까. 너무 이상하고. 무슨 수를 써도 얘네가 해석을 해결해야 하는데. 얘네는 아마 반전자다. 네. 그런데 평생 못 봐요. 일반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 세상 자체가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물질들은. 사실은 이제. 반물질들이 아니니까. 기본 상태가 물질이다 보니까. 그리고 입자랑 반입자가 만나면. 만나는 순간 바로 감마선으로 변해버려요. 엄청난 에너지 뿐만 아니라 소멸한다면서요. 그렇죠. 아주 엄청난 에너지는 아닌데. 에너지가 나와요. 네. 그러면서 소멸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해준 블루마블 감사하다. 아. 감사하다. 반물질. 오늘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히어로를 통해서. 과학적인 사실을. 그렇죠. 설명을 해줬습니다. 음. 블루마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얘기할 게 있었다. 그러니까 블루마블인 줄 알았다. 볼트면은. 아. 볼트야. 패스. 패스. 근데 블루마블. 어. 블루마블이야. 패스. 사려고 했는데 반물질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가 막힌거죠. 로봇캅도 있는데? 홍월 근데 치아 치열이 고르네요 치열이 고르고 저 정도는 아마 치실도 쓰고 워터핏도 쓸 것 같아요 깔끔하네요 치아가 디트로이트씨의 영어 그 다음에 주자 바로 마브레 산타클로스입니다 산타클로스가 진짜요 진짜 타노스 장갑을 끼고 있대요 인피니티 건틀레 끼고 있는 산타클로스거든요 언제 주었대 저거? 이게 진짜 있어 속도가 굉장히 빠른 히어로입니다 산타클로스 그리고 코를 문지르잖아요 굴뚝을 통과할 수 있어요 약간 그 우리 스타크래프트에서 커넬 터널 그리고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정 기간에 발동되는 능력이 있어요 바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 25톤을 들어올려요 이게 설정상의 능력입니다 선물 나눠주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보세요 속도가 빠르다 굴뚝을 통과한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25톤을 들어올린다 이것이 과연 과학적으로 논리적인 설정인가 거기에 좀 맞춰볼게요 영국에서 산타클로스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건 항상 영국이야 지구가 자전하지 않습니까 산타클로스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한 번 맞춰보세요 밤 낮에는 안 돌아다니니까 밤 밤 밤 몇 시간일까요? 나눠줄 수 있는 시간 한 일찍 일어나는 애들도 있으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6시간? 6시간? 한 12시에는 자야겠죠? 그렇죠 12시에는 자니까 새벽 6시까지 6시간 하겠네요 근데 지구가 돌잖아요 실제로는 밤인 지역이 24시간인 거예요 아 계속 도니까 왜냐면 산타클로스가 밤을 따라 돌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돌면 맞춰서 돌면 밤이 24시간이에요 그래서 산타클로스에게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24시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도는 동안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게 세로로 후툼해서 선물을 줘야지 세로로만 하고 있으면 여기 돌아가면 그렇게 가야죠 그래야지 시간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돌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상대성 이론을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상대성 이론은 시간이 상대적으로 흐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산타클로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만큼 시간의 이득을 봐요 공간 리듬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31시간의 상대 시간을 확보합니다 아 엄청 확보하네 즉 산타클로스의 보유 시간은 31시간이에요 여유 많이 생겼어 그렇죠 생각보다 31시간 동안 선물 나눠주는 거니까 꽤 꿀이죠 해볼만 해 그래서 이제 해볼만 해졌어요 매년 크리스마스에 약 9,180만 가구를 방문합니다 여기에 선물을 줄 선물을 받을 어린이수가 3억 7,800만 명 정도 돼요 이게 매년 즉 초당 822.6 가구를 방문해야 돼요 1초에 인구가 더 늘어버렸어 옛날보다 많이 늘었지 이거를 계산했더니 썰매의 속도가 초속 1050km입니다 이게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거냐면 우리 소리의 속도 그냥 바로 전달되잖아요 소리보다 3,000배가 빨라요 마하 3,000이요 음속의 3,000배 그러니까 산타클로스의 능력이 매우 빠르다라는 능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퀵실버보다 빨라요? 퀵실버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극급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거의 세계관 최강자 중에 하나네요 왜냐면 퀵실버는 국지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산타클로스가 지구를 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산타클로스는 30몇 시간을 안 쉬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치질 않아 지구력이 대단하다고 퀵실버 어벤져스 때도 보면 얘가 금방 에너지 떨리더라고요 피곤해지고 금방 피곤해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가 조금 안타까운데 31시간을 뛴다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썰매 속도라서 실제로는 루돌프가 뛸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루돌프가 빨리 가려면 채찍질을 똑같이 빨리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산타클로스도 빠르다 아니면은 이제 좀 기술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자율주행 썰매일 수도 있으니까 기계식이면은 어쨌거나 근데 이렇게 소리에 3000배잖아요 그러면 특수사항성 이론이 또 적용이 됩니다 시간이 팽창해요 시간이 팽창한다 시간이 느리게 가 산타클로스는 이 말은 뭐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는 정정해요 노화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느려집니다 근데 저렇다는 건 도대체 몇 년에 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젊은 나이일지가 예측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아까 전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25톤의 무게를 잠시만요 진동을 무음으로 해놓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클로스가 25톤의 무게를 든다고 했죠 이 정도면 꽤 무거운 걸 드는 거잖아요 네 선물 하나의 무게를 일단 1kg으로 가정을 할게요 1kg이면 사실 뭐 이거 한 두 개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무겁지 않아요 애들도 이거보다 가벼운 거 받으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스티커 이런 거 받으면 좀 별로잖아요 그래서 1kg을 가정하면 그래도 32만 톤의 무게를 들고 다녀야 돼요 32만 톤 고작 크리스마스 때 25톤을 드는데 실제로 32만 톤을 들어야 돼요 이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 고층 빌딩 하나의 무게입니다 32만 톤 즉 25톤을 들어올리는 걸로는 택도 없다 네 택도 없다 그러니까 퀵실버의 속도를 가진 헐크네요 헐크보다도 훨씬 스타크 타워 같은 거 들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히어로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거나 설정보다 훨씬 가혹한 환경을 견뎌내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저 정도는 돼야지 산타 하는구나 전날 너무 굳이 마지막에 갖다 줄 것까지 계속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지역마다 동마다 숨은 스팟에다가 전날 좀 뿌려놓고 가서 들렸다가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미리 뿌려놓고 결국 뿌리는 것도 얘가 하겠죠 그쵸 그 산타 할아버지가 근데 지금 이 가설은 산타가 한 명이 아니다 음 전날 전날 아 전날 전날 한 달 동안 준비를 해놓은 거야 아 그러면은 25톤씩 조금씩 조금씩 미리 뿌려놓는다 미리 자기만의 공간 비밀 구간을 산타 허브 우는 새끼 안 주고 아예 울리고 다니면 좋겠네요 울리고 다니면 그냥 최루성 멜로를 이렇게 썰매에다가 틀어놔 애들이 산타 오는 거 보다가 허우 이렇게 근데 이게 이게 진짜 잔인한 게 크리스마스 때까지 전날까지 참았는데 한 12월 22일 쯤에 갑자기 산타클로스가 저렇게 생긴 산타클로스가 나타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울어 너무 공포스러워서 너무 잔인하잖아 아 근데 이거 우는 것도 근데 이거 되게 어렵긴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운다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눈물이 난다 그러면은 사실 눈물이 나오는 양으로 정의를 하면은 어느 정도 밀리그램 이상의 눈물이 나와야 운다라고 한다 이러면은 사실 하품하는 것도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슬프다는 감정은 사실 우리가 밖에서 fmri로 보기가 쉽진 않아요 아 결국 산타는 보이는 걸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눈물이 나오는 양을 정의를 해가지고 우는 아이 안 우는 아이 좀 갈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부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산타클로스 굉장히 극한 직업입니다 네 그건 뭐 물어보면 돼 제가 혹시 슬펐나요? 아 근데 이거는 사실 조사관이 와서 뭐 거짓 증언 할 수 있죠 루돌프가 와서 만약에 거짓 증언을 해요 어 아니요? 아니요? 그럼 혹시 최근에 슬픈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최근에 방금까지 뭐 하고 계셨죠? 그래서 이거를 질문을 한 100가지 정도로 계속 물어봐 조사관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안 맞아 떨어지면 거짓말을 하는 거야 아 슬픈 거를 숨기려고 선물 받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 시스템이 걸러지면 주변 사람들 우리가 약간 코로나 동선 파악하듯이 주변에 혹시 우는 거를 본 적 있나요? 이러면서 봤나요? 어 혹시 누구누구씨 증인이 3명이라고 나와 교차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뭐 몇 명 이상한테 물어보면 딱 나오거든 티가 나니까 그래서 아쉽게 됐습니다 이번.. 이번 연도 선물은 패스입니다 그러면 우야! 울커네 찰칵 왔다 왔다 어 우셨습니다 패스 아 이거는 정말 완벽하네요 산타가 거의 쉬어도 되겠네요 이 정도면 루돌프가 좀 힘들겠네요 실질적으로 많이 안 할 것이다 빌런이네요 한 번도 안 오는 애들이 엄청 아 한 번이라도 오는 애들이 엄청 많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선물 받는 날은 하루인데 그걸 위해서 거의 360일 동안 안 울어야 되니까 이게 극한이에요 사실 밖에도 루돌프 코가 왜 빨.. 이렇게 빨갛고 빛나는 줄 알아요? 왜? 루돌프 코? 눈부셔서 아이가 울음 눈물을 흘렸다 눈이 짱해서 눈물이 흘렸다 또 슬퍼서 온 건가요? 아니요? 해도 100가지 질문사항 존재한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산타클로스 이렇게 좀 풀어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롱 가이 얘가 스트롱 가이입니다 어 스트롱 가이네요 이름이 웃겨요 왜냐면은 이름 그대로네요 네 왜냐면 제가 설정을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을 했고 싸움 잘하는 형이 첫 번째 조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름이 이미 스트롱 가이예요 건강한 형 네 그래갖고 건강한 남자 그래갖고 어 재밌네 넣는데 이분 본명이 뭔지 아세요? 뭐에요? 본명이 귀도에요 귀도 어? 귀도? 들어봤는데 어디서? 그래갖고 어? 본명이 나랑 비슷하네 네 본명이 귀도? 저는 궤도 궤도 아 그랬고 이 녀석은 넣어야겠다 아 제가 이 오늘 다룰 히어로에 넣기 위해 네 저는 338명을 거의 다 봤거든요 네 들어갈만 한 친구야 아 본명이 귀도다 귀도다 네 그리고 이분이 운동 에너지를 흡수해서 자신의 몸을 강화하는 타입입니다 아 아 이 스트롱 파워가 운동 에너지를 흡수하는거에요 네 아 재밌는게 2016년 카이스트에서 네 실제로 이런게 발기 개발이 됐어요 뭘요? 신체 움직임 네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발전기가 개발이 됐습니다 오 네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납작한 용기 뭐 이런건데 좀 납작하겠죠 납작한 용기 안에 테플론 가루를 넣어요 네 그럼 이 가루를 몸에 딱 붙이고 다니면 용기를 네 그럼 이제 가루가 이렇게 붙었다 떨었다 하는거야 네 그러면서 얘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가루가 붙어 떨었다 하면서 여기서 금속의 전극 사이로 전류가 흡니다 오 네 이걸로다가 충전이 돼 가루 충전기 그정도로 그게 나와요 전류가? 네 그러니까 초당 3회를 움직이면 LED 전구 240개를 동시에 켤 수 있대요 오 꽤 효율이 좋죠 꽤 효율이 좋은데요? 근데 뭐 LED 자체가 전기를 적게 쓰기도 하는데 네 요것도 굉장히 실험실 레벨에서 한거기 때문에 또 여러가지 또 필요하겠지만 어쨌거나 운동 에너지로 신체를 강화하진 못하지만 네 운동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실험이 사실 성공을 했다 이 가루를 이용해서 네 아무튼 요런 연구가 또 있었습니다 이 스트롱 가이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원더맨 아 난 다 처음 보는 친구들이야 원더맨 원더맨 딱 들으면 무슨 생각나죠? 원더우먼 원더우먼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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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관한 애예요 원더우먼은 DC라서 무관해 얘는 마블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름만 비슷하다 재미없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아 저 패션 센스 심각한데 원더맨인데 왜 W에요? 원더니까 아 아 아 난 W 여자 워먼이 생각나니까 아 나 M이 있어야 돼 아 원더맨이면 WM 원더맨 워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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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워 어벤 어벤져스의 울트라맨이 정도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하게 지금 또 행복 회로를 돌리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럼 거기 나오는 괴수들도 이제 괴수들이 대학서 써는지 모르겠는데 성인들 같이 들어오죠? 보통 이제 세계관 합류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같이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울트라맨이 뭐 그렇게 센 친구는 아니라서 아 그래요? 아 그 울트라맨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시간 제한도 있고 이 당시에 또 CG가 발달이 좀 안되어 있다 보니까 싸우는 게 뭐 레슬링하고 막 이래요 아 봤죠 저도 얘도 아마 나오게 되면은 약간 케바류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싸움 잘하는데 심지어 시간 제한 있는 동네 형 근데 커지잖아 커지는 것도 있죠. 어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근데 개수도 같이 커지니까 좀 큰 친구 나면 다 같이 맞춰서 커지고 어쨌든 뭐 좀 약할 것 같아요 울트라맨이 좋은데 싸우다가 이제 엄마가 부르면 어 밥 먹어 이러면 들어가야 돼 제가 제한이 있어 친구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100명 있어요 거의 이거 울트라 민수 거의 울트라 민수죠 엄청 많고 저 여자분은 누구에요? 저분이 울트라걸인데 뭐 별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없습니까? 네 심지어 뭐 국내 사이트에서도 검색이 잘 안될 정도로 네 울트라걸 저기 탄띠 있는 거 보니까 네 군인 출신 같기도 하고 총선거 같은데 약간 나타샤 그런 그런 류 아닌가 약간 좀 센 친구는 아닌 거 같아요 아 네 어쨌든 뭐 울트라맨과의 유사성을 뭐 연관성을 찾으려고 울트라 걸을 한번 가져와봤는데 네 연관성은 없더라 부츠에 네 귀 이가 있네요 귀 이가 뭐에요? 한자 귀 이가 아 그럴 수 있죠 워커 같은데? 네 소리 잘 듣는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정보가 좀 많이 없어요 네 네 어쨌건 그렇구요 그 다음이 이제 쾌이사라는 친구입니다 쾌이사 어? 쾌이사는 그 우주 용어 아닙니까? 완전 과학이죠 네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중에 누가 쾌이사인지 모르는데 다 쾌이사류인 거야 골든 쾌이사 했어요 골든 쾌이사 그러니까 약간 실버 서퍼처럼 골드 쾌이사 이거 못 참죠? 못 참죠 못 참죠 골든 쾌이사 멋있는데 약간 신 느낌 나죠 오른쪽에 약간 멕시코 요리 아니야 쾌이사? 이거? 아 그건 쾌사디야 아 그거 맛있죠 쾌사디야 그건 쾌사디야 쾌사디야 근데 재밌는 게 그러니까 약간 쾌이사인데 네 가운데 제가 볼 때 가운데 쾌이사가 이제 대장 쾌이사 그냥 쾌이사고 뭔가 클래식하다 나머지는 이제 유료 결제한 스킨 쾌이사들 아 그러네요 롤롤롤롤롤 수영장 파티 쾌이사 그 다음에 뭐 카오걸 쾌이사 이런 거 나 쾌이사 아니다 저 망토 안쪽 무늬가 너무 열받는데 네 그래서 아마 스킨 쾌이사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유료 결제해야 되고 조금 비싼 쾌이사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분이 퀀텀 에너지로 활동하는 영국이에요 퀀텀 에너지 퀀텀 에너지 퀀텀 에너지 양자 에너지 양자 이 말이 되게 재밌어 퀀텀 양자 이 말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량 단위가 양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량 단위가 양자인데 거기 뒤에 에너지가 붙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조금 그래도 쓸 수 있게 바꾼다면 네 상호작용을 뭔가 합니다 네 이때 변화에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 량을 말하는 게 양자인데 거기에 에너지가 붙으니까 네 조금 조금 이상한 단위긴 해요 네 조금 이상한 단위긴 해요 어쨌거나 양자 에너지 퀀텀 에너지로 활동한다 조금 재밌는 느낌이다 네 근데 퀘이사가 뭐냐면 퀘이사 가운데 보시면은 네 퀘이사를 표현한 것 같죠 요거요? 네 바로 이게 퀘이사입니다 아 이게 퀘이사에서 아주 강한 Z Z라고 합니다 Z이 나오는 Z이 방출되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멋있다 네 퀘이사는 쉽게 말해서 아주아주 밝게 빛나는 별 네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은하보다 훨씬 밝은 에너지를 내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에요 아 블랙홀이에요? 별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퀘이사가 빅뱅 우주론의 아주 유력한 증거로 제시가 되기도 했고 네 요런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블랙홀 특집 혹은 빅뱅 특집에서 제대로 다뤄드릴게요 오 왜냐면 또 퀘이사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름은 퀘이사 굉장히 거대 초거대 질량 블랙홀에서 나온 이름인데 또 활동은 양자 에너지로 한다 이게 좀 특이한 영웅이고요 네 그 다음에 티그라라는 거예요 티그라 티그라? 비아그라? 이름이 조금 비아그라랑 비슷해서 혹시나 의약품 관련된 히어로인가 해서 티 타이그라야 아 수인이군요 그쵸 타이그라 타이거에서 만나요 타이거 화이자네요 저거 네 근데 요거는 비아그라잖아요 비아그라 그래서 타이그라 비아그라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 앞글자만 조금 다르니까 어? 요건 혹시 의약품개통 히어로? 했는데 그냥 타이거 아 네 연골거리가 없어요 이름만 봤을때는 네 그래서 좀 평범한 고양이 히어로다 요거는 사실은 뭐 고양이 히어로 많잖아요? DC 쪽에 캐드먼 그 다음에 우리 드림웍스 쪽에도 우리 장화시는 고양이 친구 있고 타이롱 타이롱도 있고 타이그리스 이런 흔한 캐릭터였다 좀 아쉽다 비아그라라는 의약품이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심근경색 치료제로 나왔다가 된 건가요? 심장병 관련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약으로 개발이 됐었는데 이게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부작용으로 다른데 혈액이 잘 간 거야 어? 거기에 왜 가지? 근데 이거는 부작용이야 부작용이라서 어? 의사들을 걱정을 했는데 이상하게 남성 환자들이 이 부작용을 숨겨 아 이러면서 괜찮아 괜찮아 부작용 없어요? 막 이러는 거야 느낌이 좋잖아 선생님 아무 일 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약이 너무 좋아요 부작용을 숨겨 그래서 오히려 좋아하면서 등장했죠 선생님 아무리 없습니다 아무리 없습니다 아무리 없는데 의자에서 의자에서 잘 안 일어나고 의자에서 잘 안 일어나고 어? 죄송합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거 대단한 거죠 어쨌거나 뭐 이런 캐릭터가 좀 아쉬웠다 좀 풀 게 없었다 타이그라는 지금 보면은 그 여기 탱크탑의 사이에 호랑이 뼈가 있어요 인간을 사냥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뼈가요? 애완동물인가요? 쟤 뭐야? 약간 얼굴인 것 같아서 어 해결 아니야? 약간 이렇게 껴놓을 수 있는 애완 반려동물을 껴놓고 다니는 걸 수도 있어요 약간 조그만 애완묘 반려묘 아 가슴에다 껴놓고 다닌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인간이 아닌 거 포켓이 포켓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으니까 몸에 예 그럴 수 있죠 손가락이 4개야 어 그럴 수 있죠 타이그라는 원래 그래요? 그렇군요 타이그라는 처음 보셨죠? 네 처음 봤어요 타이그라는 원래 손가락 4개야 저도 처음 봤어요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 토로라는 영웅이 있어요 토로 토로 토르가 아니고요? 저도 토르 오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그래서 토르 오타네 하고 봤는데 토로가 있어 아 되게 내가 토로입니다 토로 되게 고통스럽겠는데요? 불타고 있는 건가? 이게 판타스틱 4 보시면은 휴먼 토치 아시죠? 네네 알죠 알죠 전직 휴먼 토치 현직 캡틴 아메리카 이 친구가 크리스 에반스 자기 능력을 몰랐어요 토로가 능력을 모르다가 오리지널 휴먼 토치 네 캡틴 아메리카 전직장에서 만난 거야 그래서 반가워서 악수를 했는데 악수하자마자 몸에 불이 붙었대요 그럼 휴먼 토치 때문에 토로가 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 친구는 약간 히어로계의 불쏘시개 같은 저마탄 같은 존재다 휴먼 토치가 왔더니 불이 붙은 거야 그래서 히어로계의 저마탄 수치야? 너무 가연성이야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저마탄 같은 히어로다 혼자는 불타지 못했지만 휴먼 토치가 악수를 했더니 그때부터 불이 붙은 거죠 연료예요? 연료? 그렇게 보여요 가스? 네 느낌이 천연 가스? 그리고 이 불이 붙은 거에 대한 거는 사실 뒤쪽에 또 불이 붙은 히어로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좀 풀어드릴게요 저거 언제 꺼져요 그러면? 계속 이래야 돼요? 그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휴먼 토치가 책임져야겠네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뭐 크루로다가 좀 같이 하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생활비를 좀 준다든지 여러 가지 좀 해야죠 악수에서 불 붙어가지고 된 히어로한테도 팔코는 진 거네요? 그러니까 얘는 저마탄인데 저마탄한테도 팔코는 졌어요 아 이건 좀 쟤는 진짜 비참하게 냉면을 못 먹어요 아이스크림도 못 먹어요 못 먹죠 못 먹죠 못 먹죠 무조건 못 먹죠 그리고 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아도 못 먹고 아아를 입에 넣는 순간 따는데 슬프죠 얼주가 네 그렇죠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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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가 번개탄 되기 전에 얼주가였어 성향이 아아 그러면 진짜 일평생 캡틴 아메리카를 욕하면서 사는 거죠 아니 근데 휴먼 토치인데요 아 전직장이니까 지금 아 이게 그림이 한 장이네요 한 컷이네요 왜 둘이나 둘이 이러고 있지 하나는 휴먼 토치인가 어쨌거나 이렇고 캠핑장이에요? 진짜 팔자 기구하다 여기 캠핑장이야? 팔자 기구해 아니 이게 원래는 토치의 능력이 있었는데 그게 능력이 전혀 발현 안 되다가 휴먼 토치 왁스하면서 시작이 된 거죠 아 아이씨 그러니까 잠재력은 있었어 아 그러니까 안 만났으면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었는데 뭐 이게 뭐야 글쎄요 어떻게 됐지 집에도 못 들어가고 원작이 궁금하다 좀 불을 끌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휴먼 토치도 불 끄니까 어쨌거나 요거 뭐 뭐 제 맘대로 고른 거니까요 그 다음에 트라우마라는 캐릭터입니다 트라우마에요 이름이? 히어로가 트라우마 일단 얼굴도 약간 트라우마죠 아이노 이게 뭐냐면 이 트라우마라는 히어로는 주변 사람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 와 디아블로네요 공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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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트라우마라는 병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 병이 이제 몸이 기억하는 병이라고 하거든요 정신적 충격 때문에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입니다 어 그렇죠 이런 거 있으세요? 트라우마 일어나는 거요? 네 이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단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계속 생각이 나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신경이 예민해지고 짜증과 우울이 동반되고 식욕이 부진이 되고 수면 장애가 와 자꾸 생각이 나면서요 형 형 형 없어요 없어요 모든 일을 그렇잖아 소인베로 아이 모든 일이지 그래서 점이 엄청 생겼어 트라우마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상 생겨서 점이 엄청... 점 다 뺀거에요 그 정도 트라우마는 없어요 아 그리고 이불킥 정도지 몸이 위협 자극을 기억을 해요 트라우마네 트라우마 예를 들어 냄새, 목소리 이런 것만 딱 와도 반응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특정한 양말 냄새를 맡으면 갑자기 양말이 벗겨져 벗겨져 어 근데 이 냄새가 손수건에 묻어있어도 그 냄새를 맡아도 바로 생각이 나요 이런 게 트라우마죠 근데 다행인 것은 이게 잘 극복을 하면 심리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극복하면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글쓰기 글쓰기 내가 안전한 상황을 글로 써보는 겁니다 빙탕으로 빙탕으로 할 때 그래서 그림만 그렸어요 어 뭐... 안전한 상황을 그리는 것도 도움되겠죠 글을 쓴다던가 평화로운 장면을 떠올린다던가 그래서 이제 이 트라우마라는 히어로를 만나면 이 빌런들이 글을 쓰거나 평화로운 장면을 상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 쓰는 걸 포기한 순간부터 이게 가속화되잖아 아... 글쓰는 걸 해야지 완화되는데 나는 딱히 트라우마는 없어요 이불킥 정도는 있지만 어쨌거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저는 무조건 이 우주를 떠올립니다 아... 이 블랙홀 크...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 블랙홀 박테리아도 한번씩 생각해주세요 같이 사는 박테리아들도 아 근데 박테리아는 서운하잖아요 날 좀 편안해지지가 않아요 블랙홀을 떠올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고뇌 슬픔 괴로움 분노 이런 것들이 너무 하찮은거죠 하찮다 블랙홀은 모든 걸 빨아들이고 모든 정보조차 다 빨아들이는데 블랙홀까지 가면 너무 허망한데요? 허망하죠 우주 보다보면 진짜 허망해지더라구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떠올리면서 조금 편안해지는거죠 전 비행기만 타도 허망해지던데요 아 그럴 수 있죠 개미같은 집으로 너무 작으니까 아 맞아요 저기서 복닥복닥 우리가 이렇게 지지복복고 살고 있구나 맞습니다 우주까지 가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포보스 얘는 약간 마블 느낌이 아니더라구요 제 애기가 왜 얘는 뭐에요 사무라이예요? 얘가 어 근데 공포의 힘을 사용하는 히어로래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화성의 위성 포보스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아 제가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된 계기를 준게 이제 화성의 위성인 포보스를 탐사하는 포보스 그룬트 탐사선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포보스라는게 재미있어가지고 네 또 한번 가져와봤고 공포의 힘이라는게 뭐냐 도망치거나 같은 편을 공격하게 만드는 힘이래요 네 즉 상대를 패닉상태로 만든다 아 네 패닉상태에 빠지면 이제 안절부절하고 막 맥박발라지고 숨도 차고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멍해지고 살이 분배를 못해요 네 네 네 네 네 뜻하지 않은 사고에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상태가 바로 패닉 패닉이죠 네 저 히어로는 상대를 패닉으로 만든다 아 그리고 이제 패닉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네 네 이것을 이제 공황장애라고 하는거죠 네 아무튼 그거를 유도하는 히어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녀석 자체는 굉장히 평온해 보이네요 응 남들은 그렇게 하고 근데 이 공포? 응 공포? 공포 아까 있지 않았어? 얘였나? 얘가 이제 트라우마 트라우마 그럼 얘 얘는 서로 그거 아니에요? 공포로 다르고 하면 트라우마는 상대가 무서워하는 걸로 이렇게 공포심을 주는 거고 근데 무서워하겠죠 상대가 얘 이 포보스는 상대방을 패닉상태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막 순도 막 차고 막 막 우리편 막 찌르고 막 이런 얘는 증상이 똑같은데 쟤는 맞춤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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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걸 보여주고 기성복 맞춤복 어 그렇게 볼 수 있죠 얘는 이제 공포라기보다 얘를 정상적인 살인별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주고 아 공황장애랑 두려움은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네 내가 무서울 수 있으나 우리편을 찌르지는 않아 그럼 칼을 왜 들고 당기는 거예요? 뭐 손이 심심하니까 그래도 마무리는 저걸로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시죠 패닉에 빠진 상대를 어쨌거나 좀 뭐 마블인데 좀 특이해요 마블 느낌도 안 나고 조그노 일본도 약간 미야자키 하야오 느낌이에요 약간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림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피곤할 때 그린 느낌? 아 그러죠 그리고 각이 막 그 가벼식 일본식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히어로는 프로그맨입니다 프로그맨 어? 개구리 왕눈이맨 진짜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있어요 근데 이분도 이거 제가 보니까 그 입 안에 눈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 아니 인형 옷이에요? 실제 개구리는 아니에요 아 왜 그랬대요? 근데 좀 뭐 능력을 보니까 좀 뭐 별게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유엔에 이제 빌런이 쳐들어온 편이 있대요 네 그때 반기문 사무총장을 얘가 구출해요 실촌이 모르렴? 네 실촌이 모르렴 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을 구출하는 고맙습니다 그때 구출한 게 반기문 사무총장이에요 그래서 어? 이 녀석 재밌는데 또 반기문 사무총장님을 구출했네? 이 녀석은 들어올 만하다 네 그렇게 판단을 했죠 능력이 뭡니까 얘는 근데 좀 약간 별게 없길래 네 관심도 없어서 아 이거는 지금도 가능하잖아요 그냥 뭐 무면한 아이더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얜 재밌는 친구 재밌는 친구 개구리 왕눈이 네 재밌는 친구 예 더 불편하겠다 저걸 쓰고 다니면서 불편할 수 있죠 이거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플러스가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든 게 아까워서 쓰고 다니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약간 우리 아까 전에 버스 기다리듯이 야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그냥 쓰고 다니자 그러니까 날도 추운데 뭐 이런 느낌이죠 이게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 여기에 제일 성의있게 만든 거 같잖아요 옆에서 보면 납작이야 말이 안 돼 와 언니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고 이게 자만치냐고 저거는 제가 볼 때 히어로템은 아니고요 지금 옆모습 보시면은 네 배가 많이 나왔어요 이 친구야 배가 아 복대구나 이게 배가 나온 사람들이 올라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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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쪽을 좀 튀어나오게 하면 배가 들어가 보이는 착시가 있어요 아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뭔가를 주려고 했는데 재료가 모잘라가지고 충분히 두껍게는 못했죠 활동을 하다보면 올라가 올라가 맞아요 배꼽인데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갔을 텐데 아래로 내려가면 불편하니까 위로 올린 거 같아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티셔츠가 저기 걸려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어쨌거나 이 친구도 뭐 좀 짠합니다 네 어떤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친근하네요 네 친근하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무총장님도 구해주셨으니까 고맙다 프로그맨 그렇죠 다같이 말하죠 고맙다 프로그맨 고맙다 총장님 구해줘서 고맙다 근데 진짜로 한국인 중에 프로그맨이 반기문 사무총장 구한 걸 아는 사람 우리나라에 10명 미만이었다 진짜로 아 지금 이제 많이 생겼는데 이제 알면 됐다 이제 많이 알았을 겁니다 한국을 대표해서 감사 전화합니다 감사 전화합니다 땡큐 땡큐 프로그맨 그 다음에 나온 친구가 이제 어 왼쪽에 있는 친구 하드볼이라는 히어로입니다 하드볼 하드볼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자매품 스피드볼 아이씨 아 이 세트네요 그리고 진짜 대충 진대 네 근데 그 뭐 에너지 볼 지금 보시면 왼쪽에 볼을 만들잖아요 네 에너지 볼을 만들어서 공격 혹은 방어를 하는 캐릭터라고 해요 아 근데 하드 볼 그렇죠 딱딱하다 공 여기서부터 아 이거 어떻게 심의를 통과했지 이런 생각이 살살 들었었는데 하드볼 하드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솔직히 본인도 심의를 통과한게 조금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사실은 이제 뭐 소프트볼이 나와야 정상인데 스피드볼 이게 너무 좀 티가 나니까 스피드볼 스피드볼을 약간 심은 것 같아요 아 약간 네 일부러 약간 좀 그 교란했다고 그러잖아 네 그런 느낌이 좀 있구요 스피드볼 같은 경우에 옆에 보이는 공이 에너지 거품입니다 거품 저거 거품이요 네 저걸로 이제 방어막을 형성하거나 아 운동에너지로 공을 튀기고 본인도 공처럼 튀어다니는 컨셉 음 굉장히 발랄한 히어로죠 발랄한 생긴 것도 좀 약간 신나했어요 그렇죠 볼풀에서 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저거는 왼쪽에 그 하드볼은 실제로 게임이 있었어요 야구 게임 아 하트볼 해봤죠 재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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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인기 있었던 게임이죠 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나오는 야구 게임들이 좀 괜찮은게 나오면서 조금 저물어갔지만 네 네 재밌었던 게임인데 어 근데 어쨌거나 저 에너지 거품이거든요 저게 네 저게 거품 방어막 네 어 실제로 우주 쓰레기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아 거품을 쓴다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차용을 한 히어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주 쓰레기 네 저거 어떻게 했어요 뭐야 이게 얘가 러시아 우주 스타트업 스타트 로켓이라는 기업인데 어 내가 만든 그거 그 어 어 트로피랑 똑같네 그렇죠 그렇죠 트로피랑 똑같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몇 수를 내다보신 겁니까 우주 쓰레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네 지금 테스트를 위해서 개발 중입니다 아 아 이 위성을 우주 쓰레기가 모은 데로 보내요 네 아 얘가 쓰레기가 아니군요 아니에요 얘를 보내면 얘가 이제 폴리머폼이라는 끈끈한 거품을 저렇게 발사합니다 아 네 그러면 이 거품이 쫙 발사가 되면은 우주 쓰레기가 달라붙겠죠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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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네들을 다 거품으로 붙잡아서 지상으로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 얘가 다시 내려 돌아와요 그렇죠 우주 쓰레기를 이렇게 지상으로 끌고 내려오는 역할을 하는 아 굉장히 재밌는 형태의 진짜 재밌는 형태 네 우주가 이만큼 넓은데 얘가 이만큼 펼쳐가지고 해봤자 네 그래도 지금 저괴도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빽빽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리고 뭐 정지괴도 같은 경우는 뭐 그 표적이 있는 거죠 표적이 네 그리고 지금 우주에는 우주 쓰레기가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네 네 뭐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위치에 우리나라 위성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좀 깔끔해야 돼 그럼 한번 좀 정리할 법 하죠 네 그리고 저런 애를 굉장히 여러 대를 한 번에 막 올려서 쫙 퍼트린 다음에 한 번에 내린다 그러면 꽤 효과 있을 수 있고 어쨌거나 우주 쓰레기는 인류가 언젠가는 극복해야 할 문제이긴 하거든요 네 진지하게 연구하는 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위성 같은 거는 자리가 누구 있으면 못 쏘잖아요 그거는 협의를 합니다 아 네 예를 들어서 뭐 정지괴도 위성은 그 위치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정지괴도 위성이 그 위치에 있는 이유는 그 나라가 이 위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천리안 위성 우리나라의 날씨를 보기 위해 혹은 태풍의 경로를 보기 위해 우리나라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를 찍잖아 네 그쵸 근데 얘가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나라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얘의 자리 하늘 쭉 올려가지고 거기 딱 있어야 돼요 그쵸 영우주가 있는 거죠 영공 영해 같이 영토 영우주 음 근데 중요한 건 나라들이 굉장히 붙어있어요 그렇죠 일부 나라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자리에 일본도 쓸 수도 있고 중국도 쓸 수도 있고 다양한 나라들이 그 자리에 또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승인하고 협의하고 이런 절차들이 또 이걸 또 담당하는 뭐 또 신호 네 뭐런 뭐 ITU 같은 데서 전파 관련된 것도 이제 뭐 배정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선진국의 힘이 가장 셀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후진국 같은 경우는 약간 개발도상국은 그 위치에 위성을 올릴 기술이 없어요 아 먹고 살기도 바쁜데 네 그러면 뭐 선진국에서 니네 뭐 이거 이거 줄 테니까 그냥 우리 거 올릴게 그러면 사실상 거부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 남의 그 영우주까지 들어가서 자기 걸로 도배를 해요 너도 써 네 미리 협의는 하겠지만 사실은 조금 불공정한 형태로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은 아 이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위성 탑재체 개발을 해야죠 아 그래서 우리 거 올려야 돼 네 미안하지만 우리 거 올려야 돼 네 그럼 이제 그 부분을 돈을 내고 사고 싶어도 우리 거 올라간다는데 뭐 강제로 할 수는 없겠죠 네 왜냐하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게가 막 붙어있어요 네 그러면 이 가게 마당들이 좀 겹치잖아요 네 그러면 어? 안 쓰세요? 우리 이번에 토스트 새로 나왔는데 여기다가 우리 그 뭐 배너 하나 놓게 해 야외 배너 하나 그러면 우리는 야외 배너가 하나도 없어 네 그러면 사실 뭐 좀 양보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배너가 너무 많아 여기가 네네네 그럼 좀 막 그냥 써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내 거 있으면 나도 배너 넣어야 돼 나도 토스트 새로 나왔거든 이번에 네 그럼 내 거 해야지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협의를 할 때도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협의가 가능한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우주 기술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또 고민들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아는 분도 있을 텐데 이 하워드 덕이라고 하워드 덕? 네 이게 뭐 어벤져스나 이 마블 시리즈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카메오를 종종 나왔습니다 저거 선 넘은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 보자면 드는 생각이 누구지? 히어로를 좀 대충 만들었다 이거 좀 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네 근데 이게 사실 아까 나왔던 비아그라 복선이거든요 에? 비아그라 타이아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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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넣은 이유가 있죠 같은 만화요? 아 그거구나 바비구나 이게 그 왜 굳이 오리 히어로를 여기 넣었을까 네 오리가 우수한 점이 좀 있어요 네 이 오리가 등장하는 씬이 있어요 네 그 아 푸아그라 아닙니다 푸아그라도 있어요 왜냐면 비아그라를 넣은 게 타이아 푸아그라 비아그라 이 라인 맞춘 것도 있긴 한데 이 오리를 넣었는데 이 오리가 등장하는 씬이 있어요 네 제가 가디언즈브 갤럭시인가 어벤져스인가 모르겠는데 그 거기서 자신의 남성성을 강조하는 대사가 있어요 아 네 이게 번역 우리나라에서 개봉할 때 자막으로는 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어요 네 네 하지만 실제 대사는 뭐 오리랑 이 관계를 안 해봤으면 뭐 말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대사가 나와요 네 오리가 오리와의 관계? 네 이게 수커돌이 네 수커돌이가 최대 출력을 발휘하잖아요 네 길이가 42cm입니다 아 네 이게 뭐 여러가지 출력상의 부피의 증가 해면체 구조가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그런데 가성비로만 따지면 오리를 이길 수 있는 동물이 없어요 아 네 왜냐하면은 오리의 몸 길이가 50cm입니다 몸 길이만큼 커져요 미친 몸 길이만큼 커져요 몸 길이가 50cm인데 몸 길이만큼 출력이 난다? 네 요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중신수제 저 캐릭터도 처음에 얼빵이 보였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는 가소롭게 생각하면서 삼문이면 떡을 치겠군 네 그 있어요 그 그 만화가 있어요 되게 가소롭게 생각하죠 예 그렇게 보이네요 아무튼 뭐 시간에 대한 거는 제가 조사를 못했는데 어쨌거나 물리적인 크기 자체가 최대 출력상에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다 아 오리를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타이그라 뭐 이런 친구도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오리를 아 훌륭한 친구입니다 아무튼 저는 식량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이자도 그렇죠 히어로에요 그러니까 이자도 당당하게 가디어조물 갤럭시에 등장할 수 있었던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이 아 그게 능력인지는 모르겠어요 아 어쨌거나 오리의 특수성 위대한 부분이 있다 아 대박이다 단순히 우리가 늘 구워먹는 훈제가 아니다 얘네들이 네 얘네들도 무언가 한 방에 있다 한글판으로 번역할 때는 오리 주물럭 어떠냐고 하는데요 오리 주물럭 아 그래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그 대사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제가 봤어요 주물럭이요? 어 주물럭 어 어쨌거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더 나가면은 우리가 또 전열령층이 보는 채널이다 보니까 멀덕라는 얘기를 요게 이제 저희가 접근하는 이 과학적 방식이 어린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음 하지만 어느 정도의 어 좀 성장 과정을 거친 분들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아니까 이게 딱 좋아요 요정도가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한니발킹 성모양식일 것 같은데 아 저는 양들의 침묵이 한니발 렉터에서 따온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아 지데오 아니에요? 지데오? 놓는데 놓는데 그냥 평범한 흡혈기 사립탐정이래요 흡혈기에요? 사립탐정인데? 나도열 아 아메리카 나도열 흡혈경사 나도열 아메리카 나도열인데 네 사람 피를 안 먹어요 아 아 약간 히어로잖아 그래서 이제 피를 구매하거나 네 뭐 훔치거나 해서 마시고 아 브레이드처럼 네 주로 뭐 시체나 동물 피를 먹는 아 그런 느낌으로 가서 친인간적으로 네 착한 나도열 친인간 나도열이고 클렌즈가 너무 비슷하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히어로입니다 자 우리 제미 히어로의 마지막 네 3D맨 3D 안경을 쓰고 있네요 3D 안경을 요 팝콘 안경 팝콘 안경에서 그리는데 아 너무 쉽게 3D맨 칼콘이 얘한테도 적당한다네 제가 왜 왜 3D맨 넣었는지 아십니까? 왜요? 이 침튜브어워즈 3관왕을 축하하려고 아 3D맨 아 3D맨 그렇죠 이게 원래 세상이 3차원이잖아요 네 원래 세상이 3차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네 그러니까 3차원 히어로 3D 히어로 3D맨 이거는 사실 히어로가 아니에요 일반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3차원 맨 이거는 되게 평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3차원 맨이 아니에요 아 세배맨이에요 세배맨 세배맨이요? 네 드래곤볼에 재배맨이 있다면 네 마블에는 세배맨이 있어요 세배맨 뭐죠 어떤 능력이죠? 모든 능력이 정확하게 인간의 세배 아 곱하기 3이야 그냥 스피드도 인간의 세배 아 힘도 인간의 세배 음 내구도도 인간의 세배 감각인간도 인간의 세배 오이야 그래서 얘는 세배맨입니다 그러면 얘는 네배맨한테 지겠네요 네배맨한테 무조건 지죠 무조건 네배맨 무조건 재밌다 네 배맨 다섯 배맨 나오면 바로 지죠 그러니까 저 앞에 숫자만 봐도 바로 알아요 내가 지금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보다 무조건 세다는 메리트가 있지만 자기보다 분명히 센 사람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그렇죠 한계가 있네요 리미트가 있네요 무조건 있죠 아 근데 디자인이 왜 저러지? 세배맨이라서 이거 3D 여기 3D 안경 이거 빨간색 파란색 여기까지가 재밌는 히어로고요 이제부터 첫번째 단계부터 가거든요 이제 아 이제 그냥 지금까지 그냥 흥미로운 녀석 지금까지가 어? 꽤 재밌는 친구들이 있네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러더퍼드식의 마블 히어로 정리는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11시 33분 괜찮으세요? 이제 두번째 몸풀기가 끝났네요 괜찮으세요? 아니 제가 보면은 일부러 더 이루는 것 같아 아니 이거 표정볼려고 그쵸? 아니 근데 일부러 아니 왜냐면 2시간쯤에 이미 하하하하하하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일부러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 근데 근데 제가 많이 뺐어요 그래갖고 진짜로 네? 이거 진짜 제가 사실은 이 약간 그 색칠된 이 행렬이 색칠이 처음에 많이 되어있었어요 제가 준비하면서 색을 많이 뺐어요 머리카락이 아니 이거 무슨 많이 뺐어요 색을 오리맨도 아니고 왜 자꾸 늘어나요? 하하하하 42배까지 하하하하 42cm까지 어쨌거나 이제부터 1단계입니다 아 그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1단계 가볼까요? 네! 싸움 잘하는 동네 형이나 누나 캡아류죠? 네 캡아류 1번 타작 가모라입니다 아 가모라 가모라 잘 알죠 가모라 이 검을 잘 써요 약간 도면 형태를 주로 쓰거든요 네 이 친구가 도면 쓰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섹스죠 아 맞아요 저 이 프로 좋아해요 가모라가 주로 섹스를 써요 칼만드는 프로인데 이게 약간 바이킹섹스 이게 고대 영어로 칼이라는 뜻입니다 섹스가 그래서 서양판 사시미를 이제 스크래머섹스라고 불러요 아 스크래머섹스 바이킹섹스가 있고 스크래머섹스가 있고 스크래머섹스가 있고 스크래머섹스 동양판은 사시미 사시미 섹스 그러니까 이겠죠 사시미 사시미 섹스 아니고 사시미 그러니까 서양판 사시미가 스크래머섹스 아 그리고 바이킹섹스 네 가모라는 이제 우주판 사시미잖아요 네 즉 유니버섹스다 그래서 스크래머섹스 바이킹섹스 유니버섹스 이게 섹스죠 가모라는 섹스 마스터네요 가모라는 거의 섹스 없으면 아예 못 사오죠 섹스 없이 하루도 근데 이 그 가모라의 섹스가 그 잠깐만요 아니 이게 있는거에요 용어가 파워 그 뭐라고 하시고 이 그 그 그 뭐라고 하죠 초능력이 깃들어있는 뭐 뭐라고 하지 요거는 근데 요거는 근데 뭐 이거를 초섹스냐 초섹스냐 아니면은 물리적 섹스냐 뭐 이런것들을 분석해봤는데 이거 과학적으로 제가 해봤습니다 요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모라는 검술에 다른 일단은 얘가 쓰는게 갓 슬레이어라는 검을 씁니다 갓 슬레이어? 갓 슬레이어 갓 슬레이어 섹스죠 오 이게 갓을 죽이는 거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신도 죽일 수 있다 즉 아스가르드인을 썰 수 있는 겁니다 아 아 아 아 왜냐면 아스가르드인 토르 친구들이 다 이제 신이잖아요 신이니까 재밌는게 이 가디언즈브 갤럭시 2편에서 네 드렉스가 네 열심히 칼질을 해요 초반에 네네네 근데 이 괴물이 안 썰려 네 약간 뭐라 그러지 우뭇가사리 느낌도 나고 그래갖고 안 썰리는 거야 네 어 근데 가모라가 자신의 섹스로 바로 찢어버립니다 아 아 이게 바로 갓 슬레이어 갓 슬레이어 네 갓김치 슬레이어 아 갓김치는 뭐 참치 갓김치 어 일단 자르는 원리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른다라는 걸 설명을 좀 드려야지 이게 풀어나올 수 있으니까 네 검의 날이 괴물의 배와 만나는 접촉점이 있겠죠 네 그 날이 딱 배와 만나는 그렇죠 근데 배에는 배를 이어주는 분자 간 힘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거를 분해하는 힘이 이 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래서 이 분자 간 힘 이걸 이제 어 인력의 일종인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네 인력의 일종인 쌍극자 모멘트를 극성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 즉 배에 있는 분자들끼리의 상호작용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만들어지는데 음 이것을 칼로 잘라내는 걸 우리가 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분자를 끊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단분자 커터라는 게 있어요 어 들어 봤어요 네 들어 봤어요 네 네 정말 날카롭다 거의 분자 크기만큼 날카롭다 네 날이 분자 하나 두께만큼의 날이다 네 네 네 네 이 말은 뭐냐 이게 분자의 결합 부분을 분자 크기로 끊어낸다는 거예요 네 모든 물질을 잘라낼 수 있죠 왜냐면 그 분자 사이로 파고드니까 네 엄청난 건데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얇은 사실 이렇게 되면 분자 크기의 날이잖아요 네 이거는 날이 아니라 그냥 막입니다 막 막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얇은 막은 바로 찢어진다 아 그래서 단분자 커터 이거는 사실 굉장히 비현실적이긴 해요 없다 그렇죠 그렇죠 없다 근데 현존하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 오 되게 도꺼운데 어 두껍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 문자 커터 의류는 아니고 날카로움 쪽은 아닌 섹스에요 정답 흑요석 오 맞아요 이게 바로 현존하는 가장 날카로운 칼입니다 오 오 굴sigh discern 근데 흑요석은 저렇게 깔끔하게 떨어져 이거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날카롭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흑요석이 가장 날카롭게 만들 수 있으나 잘 부서져요 맞아요 잘 깨죠 그래서 원래 수술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흑요석으로 만든 메스 갖다가 수술을 하다가 툭하면 부서지면 문제가 뭐냐면 환자의 몸 안으로 흑요석 가루가 들어가죠 칼날 파편이 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가루 흑요석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게 위험해서 지금 흑요석 메스는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나고요 동물 수술할 때는 종종 쓴다고는 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은 수술용 메스들이 정식 승인을 받았고 흑요석 메스는 정식 승인을 못 받았다 그리고 지금 메스들도 굉장히 날카롭게 잘 나오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가모라였고요 데어데블 데어데블 이 친구도 사실은 싸움 잘하는 형 쪽이에요 변호사잖아요 네 변호사죠 공부도 잘해 시각을 잃은 대신 뛰어난 청각 거의 초감각 수준의 거의 그냥 사실 소리로 다 보여요 다 봐 그냥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분은 이분이 변호사를 한 것도 이 초감각 소리로 다 하니까 뭐 판사 검사 피고 원고 뭐 이런 사람들의 다 의도를 파악해 말하는 거 소금대는 거 심장박동까지 심장박동 뭐 이런 거를 다 들으니까 이해가 지금 감정이 불안하다 어떻다 다 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능한 변호사가 됐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굉장히 잘 싸우죠 그래 봐야 대불이지 뭐 그래 봐야 어둠 속에서 잘 싸우는 형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실제로 뇌에서 해부학적인 차이를 봤어요 이 시각이 있다 혹은 시력을 잃은 집단 이 두 집단에서 시력이 존재하고 시력을 잃은 집단에서 해부학적인 차이를 봤더니 시각 관련 부위 네 시력을 잃은 집단은 시각 관련 부위가 있어요 후두엽 쪽에 네 이게 줄어들고 다른 부위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아 네 즉 다른 감각의 신경 전달 속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아 실제로요 네 즉 시력을 잃음으로써 다른 감각을 더 활성화를 시키는 거죠 아 데오데브리의 이야기가 실제 과학적으로도 그럴 듯한 이야기다 아 실제로 아 실제로도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시력이 없으면은 조현병이 없대 나 봤어 그 기사를 그게 아마 시각 정보가 꼬이면서 막 어떻게 되는 게 많은 거 환각 이런 식으로 되니까 환각을 보는 게 아무튼 뭐 되게 재밌는 결과죠 네 그리고 천문학에서도 이제 눈으로 정보를 대부분 얻거든요 천문학에서 모든 게 빛 전자기파 기반으로 관측을 해요 오 그렇죠 네 근데 눈으로 보기 힘든 천체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애들은 소리로 그러니까 소리 즉 전파를 수신해요 전파 전파로 다양한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즉 천문학에서도 대여대불과 같은 원리로 관측을 하더라 아 네 근데 이분이 되게 좀 불쌍한 분이에요 딱 한 분인 게 그 여친을 사귀잖아요 네 여친을 꽤 사귀셨어요 근데 여친을 사귀면 여친이 죽거나 아이고 배신당하거나 아이고 헤어지거나 저주 받았어요 저주 받았어요 거의 되게 불쌍한 분이에요 아 네 그래서 불행한 히어로 투표를 했어요 네 근데 이 투표에서 원래 스파이더맨이 거의 항상 탑클래스입니다 음 거의 1위를 안 내놔요 네 근데 유일하게 스파이더맨을 이겨본 적 있는 히어로에요 아 불쌍한 히어로에서 아 불행한 거에요? 네 불행한 거에요 이게 안 풀려요? 인생이 안 풀려 팔자가 딱 한 분이에요 엄청나게 스파이더맨을 이길 정도면 변호사인데도 악마라고 해서 그래 천사? 천사라고 해야지 데어 엔젤 데어 엔젤이라고 에인젤 더 더 귀엽게 약간 디어 엔젤 큐트 에인젤 디어 엔젤 하면은 디어 엔젤 아 사슴 네 그래서 이제 디어 엔젤 디어 디어 친애하는 누구에게 엔젤 천사의 편지 천사의 편지의 히어로 그래서 천사의 편지를 보내는 거에요 빌런들한테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하여 아이고 앞으로 몇 명에게 보내지 않으면 아버지가 큰 병을 얻으실 것이고 이거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 디어 엔젤 히어로한테 빌런들이 당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거? 그걸 좀 업그레이드해서 이건 어때요? 당신이 만약에 빌런일 경우에는 다섯 통을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보내야 그러면은 아 쿵쿵쿵쿵쿵쿵쿵쿵쿵 밸런이 바로 수색이되 일반적인 사람이면 버리는데 어? 너 밸런이었구나 어 쿵쿵쿵쿵쿵쿵 SK축 거의 거짓말 탐지기네요. 좋습니다. 그럼 디어 엔젤 되죠? 디어 엔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잘 싸우는 동네 누나 블랙 위도우입니다. 사실은 블랙 위도우가 딱히 할게 많지 않아요. 그냥 정말 동네 누나에요. 첩보 잘해요. 그냥 스칼렛 스칼렛 요한 쓴 얘기가 더 많아요. 솔직히 그래요. 근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심창맨님 카페에서 히어로들이 타던 퀸젯의 속도가 과연 얼마냐. 그 비행기요? 퀸젯 타면 블랙 위도우입니다. 퀸젯이 뭐에요? 수송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수송기. 헬리캐리어 아니고요? 전거? 근데 히어로 마블 시리즈에 많이 나와요. 퀸젯이. 무기도 장착되어 있고. 근데 요거를 블랙 위도우가 자주 타요. 왜냐면 이 친구는 조금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동수단도 마땅치 않은거지. 그리고 또 택시 타고 다니거나 지하철 타고 다니기는 좀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분이 좀 있는데. 맨날 얘가 운전하던 거래. 운전도 많이 하죠. 운전병이 따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 좀 아이언맨이나 헐크나 이런 친구들한테 운전시키면 야 내가 지금 짬이 있는데 막 이럴 거 아니야. 아니 애초에 자 그 뭐죠 이거 퀸젠? 퀸젠으로 이동하면은 아이언맨하고 팔째로 뒷자로 앉아 그냥. 앉아있어 애초에 운전석에 안 앉아. 야 오늘 호카이 가냐? 뭐 이러는거지. 호카이 아니면은. 아니 신경도 안 써. 아니 물 물지 않아. 그럼 이제. 나타샤가 호카이랑 야 나 저번에서 니가 해. 야 나 저번에 두번여서 그랬어. 니가 해. 야 나 어저께 술먹어서 안됐다. 걸리면 너 이거 면허취소되는데 그럼 너 계속할래? 아이씨. 에이씨. 알았어. 이따 저녁때 뭐 알지? 주고받고. 먹으러 주고받고. 그러니까. 아 이게 너무. 침창맨님 재현이 너무 리얼해서. 감탄했습니다 지금. 애초에 시키는 애들은 감수성이 없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자기가 무슨 서비스를 받는지 몰라. 기저에 깔려있어요. 기저에 깔려있어요. 나는 운전 안한다. 당연히 안한다. 기저에 깔려있어요. 기저에.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있으니까 그 호카이 선배님이 뒤에 가있는거에요. 그러니까 위계가 안서요 이미 위계가. 대접을 해줘야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정도 좀. 아니면은 그냥 당번을 정하던가. 확실하게 뭐. 매주 월요일은 호카이가 하고. 수요일은 헐크가 하고. 식판하고 똑같은거에요. 식판 자기가 들어가면서 운전해야지. 설번지를 왜 자꾸. 나타샤랑 누가 호카이한테 시키냐고.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도 좀 그래요 저는. 그 자식이 문제야. 왜냐면은 걔도 솔직히 잘 싸우는 형인데. 애가 약간 리더인 척을 해. 그 자식이 진짜. 그 자식은. 그 말만 뻔질이래 말만. 지 안에 단속도 못해. 어? 수신재가. 수신재가 치국평찬한데. 지네 조직도 단속 못하는 내가. 뭔 세계 평화를 지킨다고. 빌런 재족이야. 그리고 애가. 전직장애 휴먼 토치거든요. 망했어요 그거. 그러니까. 전의 영화 망쳐놓고. 요기와가지고 갑자기. 어른대접 받으려고 하니까. 그 모습이 사실 좀. 너무 아쉬워. 그래요. 왜냐면. 전의 휴먼 토치 망했으면은. 요기와서 잘할 생각을 해야지 더.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거만해. 그러니까. 그니까. 안에 있는 애들 뭘 배워. 그 팔콩 같은 놈들. 지가 한다고 설치지. 그 버퀴 줘야지. 그러니까요. 지가 뭔데. 어쨌거나. 조깅이나 할 것이지. 이 퀸젯이 이제 수직 이착륙을 하거든요. 네. 이런건 이제 브이톨이라고 합니다. 브이톨. 네. 브이톨.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되게 좋은거죠. 퀸젯이죠. 퀸젯. 되게 좋은건데. 실제로 브이톨은. 요런 느낌이에요. 아. 네. 커다란 드론 같아요. 그렇죠. 특수 설계된 고정위기. 그러니까 고정위기라는거는 저렇게 프로펠러가 없이. 네. 우리가 자주 타는 뭐. 제주항공 대한항공 같은 비행기. 네. 날개가 고정된 애들. 근데 얘네들이 좀 특수 설계가 되면은. 수직 이착륙이 되는 애들이. 비슷한 애들이 있어요. 있죠. 헤리어가 나오고. 네. 그리고 헬리콥터가 좀 변형된 틸트 로터 추진 방식.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브이톨이 되는건데. 시속 한 250km 속도가 나온대요. 시속 250km. 그러니까 아주 빠르진 않다. 네.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답을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블랙 위도우 하면은 세뇌의 이야기가 좀 중요해요. 세뇌. 세뇌를 한번 당했었던 친구라서. 네. 근데 또 세뇌하면은 빠지지 않는 친구가 우리 윈터 솔져 있거든요. 아. 뻐키. 뻐키. 그래서 뻐키 때 세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넘어가고요. 호쿠아이도 한번 당했었는데. 호쿠아이도 당했죠. 네. 호쿠아이가 사실 고사건이 컸죠. 네. 입지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호쿠아이가 자기가 맞먹으면 다 썰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종 당해가지고 그 리미트를 해제했을 때는 미친듯이 죽.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이언맨도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이 방식에는 개념을 탑재해서 흑염용이 날 뛴다. 참아. 참아.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히어로가 빌런이 되잖아요. 네. 엄청나게 쎄집니다. 그렇죠. 왜냐면 빌런이 되면은 뒤가 없어요. 리미트가 풀려요. 그렇죠. 리미트를 풀릴 수밖에 없는 게. 오늘만 살아 얘네들은. 음. 근데 히어로 어떻습니까? 히어로는 싸울 때 싸움에 집중을 못해요. 네. 왜냐면은. 민간인 히어까지. 그 위에 앉아있어. 네. 근데 뒤쪽에서 누가 우유를 쏟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사실 보이면은 가서 같이 닦아야 돼요. 대걸레로. 아 그렇죠. 근데 일부러 못 본 척 하는 거야. 뒤에서. 콸콸콸콸콸 소리가 나요. 우유가 터졌어. 근데 일부러 갑자기 막. 아우 막 이러면서. 노래 들어 갑자기. 갑자기 막 지우개. 하얀 거 막 지우고. 왜냐면은. 보면은. 같이 치워야 돼요. 캡틴 아메리카 그 마음이야. 스파이더맨. 뭐 이런 애들. 아이언맨 이런 애들. 떨어지는 사람 보잖아요. 네. 가서 내가 대걸레질 해요. 가서 내가 거미줄 쏘던가. 스파이더 센스. 네. 하는데. 캡틴 아메리카 봐도 어차피 못 구. 아.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질근 감는 거죠.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 자식은. 방패를 틀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아유. 그 자식이 씨. 아니 후계자가 그거를 선정을. 에? 그 뭐한다고 그 버키를 안 주고 그. 그니까요. 아니면은. 그 국민 투표를 하던가. 하다못해. 그 어벤져스 단톡방에 투표라도 했었어야 돼요. 세상에 거꾸로 돌아가려고 날아다니는 애가 어떻게. 그 캡틴 아메리카 그래. 날아다니는 애. 날아다니는 애지. 아니 진짜 불합리해요 사실. RPG. 그 보셨죠. RPG. RPG 보면은. 주인공이. 그 뭐야. 그니까. 부대 속성이. 다 육상병력이에요. 비병은. 조현들이 하는 거예요. 그 어디 껴가지고 그거 하려고 그래 지가. 지가. 알아서 빠졌어야지. 던지잖아요. 네. 얘가 이제 어떻게. 일종의 약간 탄성을 이용해서 싸우는 캐릭터잖아 원래. 캡틴 아메리카가. 네. 근데. 허공에 있다. 지지기반이 없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 네.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날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들고 다니는 거야. 그치. 제대로 힘껏 던지겠냐고 공중했는데. 그러니까 공중에서 던지면. 작용 반작용 때문에. 던진 나도 뒤로 날라가. 맞네. 맞네. 캡틴 아메리카 땅을 버티고. 그렇죠. 던져야지 내가 그 힘만큼 던지는 건데. 무게 배분도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게 뉴턴의 제 3법칙도 모르고 그냥 준 거야.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만약에 캡틴 아메리카 엄청 힘이 세요. 네. 뭐. 거의 헐크급이에요. 어. 예를 들어서. 던져요. 그럼 밀려서 작용 반작용으로 지구가 이동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헐크급이라고 해도. 날아가는 방패의 진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죠. 왜냐면 지구의 진량은 너무나도 크니까. 저 갑자기 생각난 게 왜냐하면. 그. 소행성이 떨어져서 지구가 터지려고 할 때. 캡틴 아메리카. 아. 내가 해결한다. 그래서. 발로 밀어서. 그게 될 정도의 힘이라고 하면. 소행성이 맞아도 쪼개지고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은. 얘의 힘을 물리적으로 막는 형태만큼의 표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박히고 통과하거나 박힌 채로 내려갈 수도 없죠. 대신. 약간 약해졌을 수는 있죠. 근데 티는 안 난다. 이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수영장에. 네. 몰래 실수를 한다? 아. 티 납니까? 안 나죠. 안 나죠.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요? 네. 근데 몰래 실수를 하는 그 양이. 네. 굉장하거든요. 사실 엄청나죠. 근데도 티가 안 나. 이만큼 들어가는 거야 사실. 어. 근데. 지구에서 방패를 던져서 소행성을 날리면서 이 지구가 영향을 받느냐. 이거는 수영장의 실수가 아니라 태평양의 눈물 정도. 그러니까. 티도 안 나요. 티가 안 나요. 태평양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그 눈물이 티가 나느냐. 안 나요. 안 나요. 네. 그 정도로 하고 오시면 돼요. 거의 안 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이 좀 아쉬운 캡틴 마이크 가겠습니다. 저 자식이 문제야. 저 자식. 저 옆에 봐. 저. 그리고. 슈퍼맨은 왜. 그러니까 저 자식이. 보다 보니까 막 줘. DC도 줬어. 그러니까 조직 팔아먹는 자식이야 저 자식이. 슈퍼맨을 왜 줘. 그리고. DC 수장인데 제가. 얼굴을 자세히 보면은. 이. 눈 두 개가. 서로 다른 데를 보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신뢰가 떨어지죠. 왜요. 아. 따로 볼 수도 있죠. 아니요. 아니요. 눈 두 개가. 서로 다른.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을 보잖아요. 볼 수도 있죠. 이거는 신뢰가 굉장하더라고요. 아. 카멜레온처럼요. 네. 이거는. 이거는 진화론의. 진화론의 핵심 이론이에요. 이게. 인간이. 진화하게 됐어요. 네. 근데. 우리가 진화하게 된 것 중에. 네. 눈동자에 흰자가 생겼다는 게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아. 아. 왜냐면은. 그. 동물들 중에. 네. 인간과 가까워서 반려동물이 된 동물들. 네. 그리고 인간이 길들이지 못한 동물들. 이 두 동물들의 큰 차이가 있어요. 어. 뭐죠. 네.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네. 흰자가 생겨요. 어. 잘 생각해보세요. 네. 네. 개. 반려동물. 반려견들. 네. 눈을 보면 흰자 있습니다. 어. 있죠. 반려묘. 있어요. 흰자 있습니다. 네. 근데. 늑대. 네. 흰자 없어요. 흰자 없어요. 그리고 오랑우탕 같은 친구들도 흰자 없어요. 그냥 까만 게 박혀있습니다. 아. 무서워. 그죠. 이게 그. 진화에. 진화해서. 이제 인간이. 어느 정도 진화했다라는 특성을 갖는 것 중에. 보여주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 눈동자. 흰자의 유무거든요. 눈치를 본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가 진화라는 게 도태되고 살아남는 거잖아요. 네. 네. 인간이 진화해서 우세한 이. 어떻게 하면 우세한 생물체. 먹이 피라미드 위로 올라가야 된 계기가. 네. 인간은 집단을 구성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집단을 구성해서 우리가 우리보다 더 큰 동물을 사냥하고. 네. 더 센 동물들과 싸워서 이기고 버텨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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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집단을. 어떻게 집단을 구성할 수 있었느냐. 네. 서로 신뢰를 해야 돼. 아. 근데 신뢰라는 게 뭐냐. 네.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네. 얘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 아. 그럼 의심이 들잖아요. 네. 근데 보세요. 심창면님께 제가 이야기를 해. 네. 근데 심창면이 갑자기 다른 데를 보고 있다거나. 혹은 까매.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딜 보는지를 내가 몰라. 네. 그러면 이 사람을 불실하게 돼요. 오. 너 말 표정하고. 근데 호민이 형님을 딱 보는데. 네. 눈을 딱 봐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신뢰가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눈이 맞았거든. 아. 네네네. 어. 그렇기 때문에 검은자가 커서 어딜 보는지를 모르겠던 이 조상들은 도태가 됐겠죠. 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바뀌면서 신자가 뚜렷해진 형태로 남아요. 음. 네. 근데 이게 똑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반려동물들도 신자가 명확한 것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친근하고. 검은자가 크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동물들이. 어. 그러니까 동물들. 강아지들 고양이들이 귀여운 애들이 살아남게 된 이유가. 네. 귀여운 애들만 우리가 키워서 그래요. 아. 안 귀여운 애들은 도태시켰어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형태로 반려동물이 이렇게 진화한 거거든요. 그럼 호민 형은 귀여우니까 선택받은 거예요? 그렇죠. 호민 형님도 인류 진화의 과정에서 선택된 거죠. 아. 그래서 진화를 함께한 동물들, 인간들의 특징이 신자가 있다는 건데 이거를 명확하게 사용한 영화가 바로 혹성탈출. 오. 시저 같은 경우가 다른 원숭이랑 다르게 신자가 있습니다. 아. 어쩐지 다르더라. 그게 실제 과학. 실제 과학적인 걸 접목해서 영화에 녹인 거예요. 그래서 시저가 진화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시저의 신자예요. 맞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래서 시저는 눈이 딱 있어요, 눈동자가. 어딜 보는지 알아. 그렇죠. 그럼 반대로 신자가 안 보였으면 안 보이는 사람은 다른 게 훨씬 더 출중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출중해도 집단을 구성하는 것만큼 강력한 사회적 동물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힘만큼은 안 됐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하지만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도 지능도 높고 힘도 세고 키도 커요. 근데 결국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 도퇴시켰어. 왜냐? 얘네들이 세다 보니까 사회를 못 만들었어. 자기들끼리 그냥 돕고 다이야. 그러니까 우리 호모사피엔스들이 집단으로 이겨낸 거죠. 네. 근데 그들이 아마 신자가 있어서 서로 신뢰를 하고 믿었다면 그들이 진화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앞뒤 관계가 되게 복잡하게 얽혀있고 순서가 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선이 명확해야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렇게 인류가 진화해왔다라는 가설이 있어요. 그런 가설이 있다. 근데 지금 보면 캡틴 아메리카 어디를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죠. 신뢰가 안 가. 근데 해외 저는 좀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해외에 스타들이 좀 약간 그 뭐지? 초점이 좀 안 맞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해외에 그 스타들 촬영한 거 보면은 할리우드 같은데. 반대로 이제 그런 약간 이렇게 좀 뭔가 눈빛이 좀 묘한 느낌? 네. 반대로 또 특별하잖아요. 네. 약간 신비로운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럼 매력이 있는 거네요? 하지만 딱 봤을 때 저는 매력보다는 신뢰가 떨어져요. 아 그래요? 저는 그래요. 딱 얘를 봤을 때. 나는 이놈이 신뢰가 없어. 이놈이 그 선글라스 썼잖아. 저런 사람은 눈을 아예 안 보여주잖아요. 이런 놈이 어떻게 캡틴 아메리카냐고. 그러니까. 아예 선글라스 꼈잖아요. 저거는 정말 신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눈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캡틴 아메리카는 의도적으로 저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팔코는 지가 눈빛을 감췄어. 저 놈은 그 뭐야 표에도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잘 빠졌어요. 쟤는 왜 줬어 방패는 쟤는. 쟤는 뭐지 그러니까. 외계인 저거. 네. 웃기는 놈입니다. 자기 회사도 아닌데. 그러니까. 남의 회사에서도 방패를 들고 있어. 그러니까. 어쨌거나 캡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냉동인간입니다. 네. 어. 실제로 캡틴 아메리카가 얼게 되면은 제일 큰 문제가 세포 밖으로 수분이 흘러나와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얼음 결정이 생깁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 얼음 결정이 아마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뾰족뾰족해요. 날카로워요. 맞아요. 얘가 세포를 망가뜨립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게 송장개구리라는 애들이 있어요. 개구리 중에. 송장개구리요? 얘네가 겨울이 되잖아요. 네. 몸을 얼립니다. 네. 하나하나 하나 얼리고 마지막에 심장까지 얼어요. 그러면 그냥 돌이야 돌. 그러네요. 얘네가 얼릴 수 있는 게 천연내한제. 글루코스라는 천연내한제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얘가 얼 때 수분이 그냥 얼어버리면은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날카로워서 세포를 찢어버리니까. 맞아요. 천연내한제 글루코스가 수분하고 결합을 하게 되고 수분이 완전히 얼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신기하다 진짜. 그러고 나서 다시 봄이 오잖아요. 네. 그럼 또 하나하나 심장이 녹고 하나하나 녹고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다시 개구리가 뛰어다녀요. 이걸 활용해가지고 냉동인간 기술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를 활용해서 냉동인간을 연구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건데 네. 실제 이걸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엄밀히 말하면 냉동인간보다는 현재 냉동장기를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냉동장기. 네. 왜냐하면 지금 장기가 빼내서 굉장히 짧아요. 바로 이식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기증자가 살아있어야지 이식할 수 있는 장기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 냉동장기가 성공을 하면은 지구상에 장기가 필요한 어디든지 배송이 돼요. 왜냐? 보름 가까이 보관이 돼요. 녹이면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고 근데 이게 나아가 냉동인간에 대한 연구도 이어질 수가 있고 네. 지금 현재 알코어 생명연장재단이라고 여기서 이제 200명 가까이 지금 얼린 채로 보관을 하고 있고 대기자도 1000명이 넘어요. 그게 전신 다 한 것도 있고 머리만 한 것도 있어요. 좀 싸요 그거는. 머리만. 그럼 나중에 머리만 이렇게 꼽아가지고 부활시키는. 뭐 그것까지도 생각한 거죠. 네. 그리고 뭐 지금 현실적인 거는 우리가 정자나 난자를 얼려서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이 되어 있다. 네. 이거는 지금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젊을 때의 정자와 난자를 좀 놓자. 활동성이 좋으니까. 근데 사실 정자 같은 경우는 매일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나이가 들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난자 같은 경우는 젊을 때의 난자를 얼려 놓는 거는 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오래 되는 겁니다. 난자 자체가. 네.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라서 네. 판단이 필요하고 또 이제 캡틴 아메리칸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비브라늄판입니다. 오. 네. 저 이거는 이거는 학교 다닐 때 많이 만들었어요. 커타컬로. 오. 맞네. 맞네. 여섯 개. 네. 좋죠. 이거는 이게 각도가 아닌데 여섯 개로 만들 수 있어요. 예쁘게 떨어지죠 또 이게. 누구한테 던졌어? 표창 표창. 네? 누구한테 던졌어? 아까워서 어떻게 던져요 이거. 그냥 만들어서 구경하지. 이거 던지면.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충격을 흡수하는 형태. 네. 그리고 이제 뭐 잘 던지고 사실 던지고 막 돌아오는 거 받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아 그럼요. 되게 웃긴 거에요 사실. 그치. 왜냐하면 이제 뭐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완전 탄성 충돌. 뭐 완전 비탄성 충돌. 뭐 굉장히 다양한 탄성의 운동 효과들이 있거든요. 근데 던지고 돌아온다 거의 탱탱볼 수준이거든요. 금속 중에 그게 되는 애들이 쉽지가 않아요. 네. 물리법칙을 굉장히 위배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보통 저 정도의 무게고 저 정도의 힘으로 던지면은. 던지고 통과해서 날아가던가. 맞고 다음 애가 충겨서 가서 가던가. 꽂힌 채로 날아가던가. 때리고 때리는 애는 때린대로 때리고 그대로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온다. 아 이거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근데 캡틴 아메리카가 여기가 찰근육이라서. 루피급 찰근육이라서 스냅을 줬다면? 스냅을 줘도. 개세게? 그래도 내 손을 떠날 때는 어떤 방향성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방향성에서의 튕겨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이게 스냅을 줘도 결국 방향성은 한쪽 방향이니까. 그러면 이건 어때요? 스핀을 준다. 스핀을 주는데. 제일 가능성인데 스핀을 줘서 다시 부메랑처럼 돌리는 건데. 네. 그것도 역시 쉽지가 않죠. 그럼 여기 안 보이는 끈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 끈은 끈은 제일 그렇듯하죠. 근데 얘가 스핀을 준다고 한다는 건 얘가 이제 일종의 유체역학적 해석을 해서 그 뭐 바람. 유체를 이용해서 돌아오는 형태의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전력으로. 네. 근데 방패를 보시면 깔끔하거든요. 그렇죠. 대치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쉽지는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이 좀 들죠. 그럼 만약에 저게 먼 미래. 진짜 나중에 미래에도 구현을 못 할까요? 저런 형태인데 튕겨져서 언제든지 자기한테 돌아오는. 드론이에요 사실 그러면. 드론. 그런 장치가 없고. 그런 장치가 없고. 그냥 금속인데. 응.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할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운 좋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도록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뭐 싸움 때 쓸 정도로 주구장창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럼 만약에 저거를 그 초능력 사냥꾼 로디였나? 랜디. 아 랜디. 랜디 앞에서 이거 된다고 하면은 밝혀내겠네요. 근데 랜디 앞에서도 실수할 거야 아마. 랜디 앞에서조차 첫 발부터 안 될 것이다. 제임스 랜디였죠? 네.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돌진할 때 좋은 형태는 뭐냐. 뭐 어떻게 부딪혀야지. 어떤 뭐 이 표면이 더 볼록해야 되냐. 들볼록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어. 사실은 이런 것도 결국 돌진한다고 해도 만나는 점이 한 점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게. 접점이 있을 거거든요. 이거는 뭐 사실 뭐 돌진하기 좋은 형태라는 거는 뭐 크게 뭐 어떤 게 없을 것이다. 라고 보이고. 이 원작에서 진동을 뜻하는 단어와 결합된 금속이에요. 바이브레이션. 바이브리. 바이브리움인가요? 그렇죠. 이게 바이브레이뉴. 바이브레이뉴이죠. 원래는 바이브레이뉴. 네. 원래 비브라늄이라고 돼 있는데 엄밀히는 바이브레이뉴. 네. 바이브레이뉴. 안 돼요. 네. 이게 비슷한 게 물리학에 있어요. 어. 아. 말도 안 돼. 네. 물론 바이브레이뉴. 비브라늄 같지는 안 돼. 네. 근데 이게 잔류응력이라는 거예요. 잔류응력. 네. 고치상태의 물체를 강하게 당기면 파괴가 일어납니다.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 근데 힘이 왜 부서지냐면 힘이 원래 존재하던 어떤 틈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집중이 돼요. 그 작은 틈에. 그러면 그 틈부터 파괴가 일어나고 그 파괴가 일어남으로써 부서지는 거거든요. 근데 강화유리. 강화유리 같은 경우에 잔류응력 때문에 깨지지가 않아요. 쉽게. 아. 네.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잔류응력이라는 게. 응력. 네. 남아있는 응력인 건데 이 구조 안에 남아있는. 예스파워. 네. 어. 그런가요? 아. 응력. 어. 근데 선생님 눈이. 어. 지금. 점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 지금 약간 눈이 캡틴 아메리카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몸이 살려고 여기를. 그 눈물층으로 계속 덮고 있어. 눈물층으로. 지금 눈물이 가득 찼어. 이게 뭐냐면은. 극한. 1시간 차에 주무셨대요. 거의 지금. 데어데블이에요. 어. 이거 어떻게 지금. 이거 쉬죠. 네. 쉬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쉬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캡틴 아메리카까지 하고. 네. 조금 쉬죠. 네. 일단 어쨌거나. 잔류 응력 때문에 안 깨지는데. 이걸 의도적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외부에 힘이 가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압축력이 있어요. 압축력. 압축력. 그래서 얘네들이 형태 유지가 가능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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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브라늄 하고는 전혀 다른 건데. 네. 모티브를 이 잔류 응력에서 얻었을 수도 있겠다. 아. 저는 옛날에 제가 본 예능 중에서. 녹말을. 녹말을 물에다 개가지고. 아. 이렇게 만드니까. 천천히 넣으면 쑥 들어가는데. 개 세게 때리면 얘가 딱딱해지면서. 빵 하고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야. 요거는 이제. 진짜? 어. 그러니까. 누르면은 액체인데. 세게 때리면 고체. 즉. 약하게 하면 얘도 약하게 나를 부드럽게 감싸고. 세게 때리면 나한테 세게. 응. 침착맨 녹말. 요거는. 비뉴턴 유체라고. 조금 다른 형태에요. 아. 비뉴턴. 그러니까. 이 유체가 갖는 특성입니다. 네. 비뉴턴 유체. 네. 맞아요. 듀에 나온 보호막도 좀 비슷하죠. 그렇죠. 네. 오히려 총알같이 뭐 이렇게 빠른 건 안되고. 녹말이었구나. 대신에 뭐 약하게 들어오는 것들은 또 통과가 되니까. 네. 아무튼 뭐 그런거고. 어. 여기까지가 이제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아. 어. 전체 내용에. 그래도 절반까지는 왔다. 아. 절반까지 왔다. 네. 어. 12시 9분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오늘은 여기까지 하거나. 아. 30분 이상 주무셔야돼. 제가 봤을 때.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사실 피곤하진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지금. 눈이 지금. 눈이 지금 터지기 일보직전인데. 아. 근데 이게. 그. 기승절결이 있기 때문에. 봐봐 지금. 예. 눈이 그 눈물층으로. 눈이 버틸려고. 막 수분으로 막 막 막고 있어 지금. 그래요? 예. 봐봐. 그러니까. 그리고 봐봐요. 아. 그러면 좀 쉬었다 저를. 오케이 했다는 것 자체가. 아. 근데. 아니 그거는. 아니 그거는. 아니 근데 우리. 호민 형님께서. 조금 피곤하신거에요. 아니요 저는. 멀쩡합니다. 괜찮으세요? 예. 아니 아까 전에. 약간 그. 이게 뭐 소믈리에가 아니신데. 예. 약간 눈을 감고 음미하시더라구요. 아. 방송을. 그래갖고. 저 약간 방송 소믈리에이신거에요. 어. 난 눈 안 감았는데. 약간 요렇게. 아니면은. 계속 하실거면. 그. 비닐봉지 여기다. 귀에 걸고 왔어요. 서로 남탓해. 눈알 빠질거 같으니까. 진짜로. 이거 흘리면은. 박테리아 묻으면은. 안돼요. 아. 이거는 진짜. 하. 아니야 근데 이거를. 요기서. 지금 고민하는거 자체가 지금. 요기서 멈추는거는. 끝까지 왔다는거야. 요기서 멈추는거는. 제가 볼때. 한국인분들께. 예의가 아닙니다. 예의가 아닙니다. 하. 왜냐면 오늘 설계된 내용이. 55일 후에 다시 돌아온다. 연결이 안될까랄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오늘도 이미 심어놓은것들이 꽤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 한국인분들 괜찮으세요? 병건이는 자고싶다. 아 저는 괜찮습니다. 아 지가 자고싶으니까 자는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아닐거에요. 아니 저는 진짜 근데 괜찮아요. 여기가 지금. 안올라가요. 오늘. 50개 났나봐요. 50개 났나봐요. 그래서 아까도 들을때. 이렇게 들었어요. 아 진짜. 네. 아까 저도 트로피가 무겁긴 하더라고요. 이걸 물병을 지금 못들어요. 이렇게. 아 진짜요? 네. 그럼 좀 쉬고 오시죠. 조금 휴식했다가.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지금 몇분정도 보시고 계세요? 많이. 여기. 아 그래도 또 많이 보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제가 이걸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게 기능이 있는지 몰랐는데. 아 네네네. 오 좋은게 있구나. 이걸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네. 괜찮습니다. 네. 아직 괜찮죠? 네. 자 그러면은. 한. 12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30분. 압축수면을 하시고. 아니 저는 진짜 피곤하진 않아가지고. 네. 아 정말로.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해요. 근데. 방송중에는 피곤하다는 말이 안나. 아 네. 대신 방송이 끝나고. 약간. 네. 약간. 그러기에. 그러기가 와요? 확 올 수 있죠. 약간. 네. 그럴 수 있죠. 나 화 안났어? 나 안피곤해. 나 프레임 안시웠어. 동급이야 진짜. 동급이야 진짜. 나 화 안났어 급이야 진짜. 이 악물고 안났다고 하거든요. 이 악물고 안피곤하다고 하시면. 주먹에서 막 피나는데도. 근데 진짜 화가 안나서 그래요. 음. 그렇습니다. 18분 쉬었다가. 오시면은. 그때 상황 봐서 더 늘어날지 않을까. 아 네. 죄송하네요. 왜냐면 제 생각보다 좀 많이 늦어져가지고. 그렇잖아요. 지금쯤. 지금쯤. 그래도 아이언맨까진 가야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캡틴 아메리카라서. 근데. 뒷부분은. 생각보다. 좀 빨리 지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뒤로 갈수록 과학적인 것보다. 약간 뇌절 쪽으로 가다보니까. 네. 그러면 사실 제가 설명할 부분이 좀 많이 적으니까. 아.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한국인분들 괜찮으시죠? 네. 빨리 해야지. 쉬시지. 좋습니다. 조금 쉬시죠. 아니면 좀 더 쉬실 수도 있으니까. 동영상을 틀어놓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동영상 뭐야. 어떤거요. 뭐. 뭐. 뭐가 있을까. 어. 동영상 뭐가 있죠. 재밌는거. 좀 긴거. 어. 긴거. 일단. 막기 싫은 몽둥이 월드컵. 아. 저런거 재밌겠다. 저것도 사실 완전 과학이거든요. 네. 네. 잠시만요. 아. 근데 통천님도 또. 네. 우리. 나미추님하고도 또 친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친하지. 통천은. 인사를 또 하시던데 다. 통천은 다 친해요. 아. 그래요? 왜 친한지 모르겠어요. 아. 통천님. 되게 재밌으셔가지고. 네. 저거는. 제가. 채팅도 끄고. 고고. 아. 좋습니다. 네. 텀파처럼 해서. 이 세개 박아. 그러면 아까 싸대기로 하면 되죠. 얘도 이거 할 때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낄 때 이거 하면. 맞기 싫은 몽둥이 회출 월드컵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폭력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럴 때 어떤 게 좀 맞기 싫은지. 일단 때리는 주체가 누구예요. 누구나 될 수 있죠. 야적이라든지. 의적이 에임실수로 우리를 때릴 수도 있는 것이고. 지켜주려. 막아. 네. 그리고 이제 90년대 선생님들은 실제로 합법적으로 때렸기 때문에. 네. 90년대 선생님일 수도 있고. 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치. 요즘에는 학교에서 안 때린다면서요. 요즘에는 안 때리죠. 사실 때리면 안 되죠. 때리는 게 당연하면 안 돼요. 원래. 뭐 맞아본 적 있나요? 학교 다닐 때. 그거 많이 맞았어요. 마대자루라고 하나. 마대자루. 그 걸레 부분 빼고. 물기 있는 그 마대자루로 맞아보셨어요? 물이 막 사방에 튀어요. 아. 아. 때릴 때마다. 복도가 그 화강암이라고 하나? 얼룩무늬 있는 그 돌이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물이 촥 튀면서. 그때는 막 예외 없었어 그냥. 뻗쳐 하면은 그냥. 뻗쳐. 그냥 무조건 때려. 그냥 그 복도에서 청소시간에 막 장난치면서. 하하하하. 막 이러면서 놀고 있으면. 갑자기 걸려. 갑자기 걸려. 뻗쳐. 이러면. 그. 거기 그 복도 시려운데 손 이렇게 해가지고. 뻗쳐. 그러면은. 맞아야 돼. 우리 밀고 있던 그 밀대 갑자기. 주워가지고. 그걸로 막 이렇게 때리면서 막. 물 다 튀기고 막 그랬어. 그래서 선생님 때문에 청소시간 더 오래 걸려. 그 선생님 물 뿌려다가. 물 뿌려놓고. 시간 지체시켜서. 어. 그리고 이제 제 친구. 이제 안산 공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학교가. 원래 병원으로 만들려다가. 학교가 된거에요. 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본인들이 그랬어. 응. 저도 몰라. 저도 수능 볼 때만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복도가 어떠냐면은. 되게 넓어요. 커 커. 복도가. 왜냐면 이제 병원으로 원래 설계가 됐던. 주작가님이 자꾸 또 프레임 씌워요. 악함이래요.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게. 산골세상은 심심해요. 그러니까 인간세상 얘기가 재밌으니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 내가 본. 창작물의. 배트맨하고 비슷하니까. 악함인가. 일종의 저분의. 풍부한 법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면. 인터넷 안하면. 좌측이 해야 돼. 나무 통화. 탁. 탁. 보기동 전부가 그렇다는건 아닌데. 주우민 작가님이 사는 동네는. 숨바꼭 지나면 안돼. 절대 못 찾아. 집에 못 가요. 그리고. 옷장 딱 열면. 잠바가 있잖아요. 길리 슈트가 한 번 이게. 나 좀 깜짝 놀랐어. 집에 왔는데. 어 뭐야 이거. 형. 낙엽 들어왔는데. 아니야. 그거 냅둬. 길리 슈트야. 나중에. 동네 숨바꼭질 할 때 쓸거야. 그거 냅둬. 이래가지고. 다시 넘어 놨다. 호민이 형이. 말할 수 말이야. 그거 잠바였는데. 산책국 길리 슈트 된거야. 더 심각해. 이게 산책이. 진짜 산에서. 다니는 산책이야. 오오. 진짜 산책. 네. 우리들이 아는 거는. 콘크리트 책이고. 거기가 진짜 산책이야. 예. 산을 다니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밸붕이에요. 쇠받다에. 물컵이. 어떻게 비벼. 근데 막기 싫은 거잖아요. 아픈 게 아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 어디를 때리냐가 좀. 하죠. 빠따는. 이세화 학생. 교칙. 몇 조 몇 탕에 의거하여. 두 대 때리겠습니다. 엎드리세요. 원. 투. 그럼 다음부터는. 규정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예의있게 하는 거랑. 빗물컵으로. 선생님이. 야. 하면서 아래에서 밀어. 하하하하. 그러면 선생님이. 쇠받다 이렇게. 그 공포의 외인분화처럼. 이렇게. 막. 돌리면서. 이렇게 막. 때리려고 하면요. 그것도 무섭고. 이건 어때요. 쇠사슬 연결해서. 하하하하. 절대. 하하하하. 교장선생님한테. 하하하하. 두령 어떻게 할까요. 하하하하. 두령이 결정을 지켜주시오. 하하하하. 그건 또 산적이잖아요. 통천 오늘 지각했어.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두령. 한눈 잡았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렇게 쳤을때. 쇠받다는 일단. 기분도 나쁘고. 앞이 되고. 빗물컵은. 기분만 상할 것 같은데. 쇠받다는 그리고. 막. 돌리면. 공포도 더. 좀. 붕. 연습하죠. 붕 붕 소리가 나와요. 바람가려죠. 솔직히. 저 빗다는요. 나무빗다여도. 좀 압도적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승 후보예요. 그리고. 써있다. 물컵 앞에. 비어있다고. 하하하하. 그르네. 너무 초라해. 급식실에 있는. 스텔레스도 아니고. 빗다 쇠로 가겠습니다. 빗다 손도 있나. 어린이용도 있거든요. 마미손이랑. 하하하하. 하하하하. 청룡얼랄또. 청룡얼또. 저건 죽잖아요. 관우가 쓰는 82근 짜리면 죽죠 왜 이렇게 하찮은 거랑 붙여놨지? 그리고 청년원월드 같은 경우는 되는 게 아닙니다 관우가 이렇게 하다가 싹 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저 무게가 82근이에요 날라가겠는데? 그래서 꽝 찍으면 무게로 짓는 게 지는 거야 그냥 여기가 으깨지겠네 그냥 다 으깨어 둔 귀의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마미소는 어머니들이 쓰시는 거고 어머니들이 너 왜 이렇게 늦게 와? 학원 안 가고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때리는 거고 오른쪽은 진짜 장수가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거를 봐봐 아무래도 밸런스가 붕괴가 됐으니까 마미소는 해주고 싶어도 엄마가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뭐요? 청년월토로 뭐요? 아니지 엄마가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갔어? 청년월토로 하는 거랑 마미소는 느낌이 달라서 너무 별봉이야 뭐요? 엄마한테 청년월토로 왜 해? 하긴 근데 관우도 엄마한테는 꼼짝도 못했겠지 관우 집안이 원래 언월도를 쓰지 않았어요 삼각지 보면은 선물 받지 않아요? 새 출발할 때 대장관에서 만들거든요 자기가 주문을 넣어가지고 엄청 막 그거를 많이 넣어서 쇠 같은 거 그치 그치 녹여갖고 82근짜리로 만들었는데 관우가 왜 청년월토로 만들었을까 하면은 자기가 지나가다 봤을 때 괜찮은 거 같아서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다가 이제 아 이거 나 해보고 싶었어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집에서 좀 이렇게 했을 수가 있다 해서 관우 엄마는 실제로 마미소는 안다리고 너 어디 갔다 왔어? 했을 수 있다는 거지 자이언트 스윙 했을 수 있다는 거지 집에서 어 그래서 집에서 나 한 번쯤은 갖고 싶었는데 아 막상 이제 너 뭐 만들 거예요? 그러면 아 뭐 만들지? 청년월토로 이렇게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솔직히 이것도 벨붕이네요 이것도 뭐 청년월토로 가야 된다는 거죠 못 이겨 아 이거는 약간 호각이다 주걱대 사랑의맨인데 사랑의맨은 똑같은 제품으로 제가 있었어요 집에 노원구 살 때 사랑의 회초리라고 정확하게 인쇄돼가지고 정확하게 그대로 있었어 이거 아마 방송에도 있었으니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쏘영이한테 막 했었던 거 같아 아빠한테 혹시 뿌 한 거니? 아빠가 뿌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저번에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알았어 기억 나게 해줘야겠구만 오늘 혼 좀 나야겠어 맴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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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하기로 했습니까? 안 하기로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 기억나는 거 같은데 하하 아.. 했었지 했었지 하하 기억이 잘 안 났어요 그러면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저걸로 당신도 저한테 맞지 않았어요? 핫수스템 아 맞아 맞아 손바닥 저게 저거예요 손 맞을래요? 네? 손금 다 없애버려요? 알겠습니다. 손바닥 맞겠습니다 갑니다 아 저거 어디갔어요? 손 맛이 괜찮던데? 저거 알려줄게요 저게 왜 어디갔냐면 내가 다 하고 옆에다 쑥 꽂아놨어요 옆에다가 그런데 소영이가 지나갈 때마다 기겁을 하는 거야 하하하하 저 뭐냐고? 짝짝 소리가 이렇게 딱 나면 너무 심각해 내가 기다가 뭐 기겁을 하하하하 오다가 어 아무 생각없이 이렇게 아자마자 지나가다가 뭐 기겁을 하니까 손바닥이 손바닥이 저거 치우라고? 제 손바닥 치우라고 해가지고 아 알았다고 해가지고 치운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저게 언젠가 안 보였죠? 네 그래서 치워서 없어진 거예요 아 그래서 없어졌구나 제가 볼 때마다 막 경기를 일으켜? 어 옛날에 방송 때 짝짝 했던 게 무서웠나 봐 주걱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선생님들도 좀 들고 다니셨고 저 주걱 말고 긴 주걱 있어요 진짜 가마솥에서 밥풀 때 쓰는 주걱 그 주걱은 길어요 이렇게 하는 주걱? 네 길고 저렇게 네모나치 않아 끝에가 이렇게 동그래 파지법이 달라 그거 들고 다니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저거는 역사적으로 놀부 부인도 썼고 아 볼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데 원탑 아닌가 흥부가 저 주저극을 한 대 맞고 한 대 더 때려달라고 그러죠 여기 붙은 거 더 먹을라고 밥풀 더 먹을라고 어 밥풀 더 먹을라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소리가 이렇게 치득해요 사랑의 매가 얘가 기겁을 하는 게 톡톡 쳐도 짝! 짝! 틀어놔 저 사이가 이렇게 비어있지 살짝 살짝 떠있어 써보셔서 아실 거예요 아픈 것보다 소리가 더 공포인가요? 아 갑자기 소영아 이리 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여기를 못 지나가 노원구 거기 했을 때는 소영이가 많이 어렸음께 맞기 싫은 걸로 치면은 주걱으로 뺨 맞을래요? 아니면 사랑의 매로 종가리 맞을래요? 저는 주걱이 좀 더 파괴력이 있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기분 나쁘지 왜냐면 주걱은 밥풀하고 있는 건데 그걸로 굳이 뺨 싸대기를 이렇게 때리니까 그리고 주걱이 두꺼워가지고 네 아파요 저거 살에 붙어요 물 벌기 하시죠 물 벌기 물 뿌려가지고 최대한 그 살에 접촉 잘 되게 아 그러면 여기 핏줄 터진다고 하나? 여기가 쓱 빨개지잖아 네 그래서 이제 뺨에다 물 뿌려가지고 주걱으로 때리면 강당 안 되죠 저는 기분도 나쁘고 징그렇게 아프겠지 네 저는 주걱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매매는 사실 소리가 공부해요 소리가 심지어 저거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때리는 경우가 많고 얘는 진짜 미움이고 뭐고 그냥 때리는 거 미움을 해소하려고 때리는 게 강하죠 주걱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아 개머리판 저거는 둘 다 군대에서 일어나나요? 잦은 수건이라고 써있는데 젖은 수건이겠죠 젖은 수건 마른 거는 저는 안 맞아 봤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개머리판은요? 개머리판도 맞을 일이 없죠 저거 맞으면 머리 피날 것 같은데요? 100% 나죠 막 이렇게 팍 이렇게 찍는 거라서 저거는 우리 아버지 시절에 많이 맞았을 것 같은데 개머리판? 네 개머리판을 때려? 막 군대 3년씩 가야 되는 그 시절에 그래도 저걸로 때릴까? 모르겠네 왜냐면은 지금은 딱 개머리판만 나와있는데 이 앞에가 있잖아 그쵸 잡고 때리는 거야 그니까 저거는 진짜 잘못 맞으면 바로 안되죠 젖은 수건 말리는 건 뭐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어어 야 너 잠깐 여기 서봐라 수건 이렇게 자기 머리 말리고 몸 닦았던 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친구들끼리도 할까? 저거? 뭐 수학여행 같은데 가서 하나? 아니 경험자가 말해줬어 돌이나 비누를 넣어야지 아프대 비누를 넣어서 간이용 철퇴네 어 그치 그러니까 둘 다 진짜 사람을 때리려고 무기로 쓰는 거네 저게 원래 저런 용도가 아닌데 개머리판은 근데 실제로 여기 견착하라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 적을 만나면 이렇게 총검술 할 때 써요 네 이렇게 있어 방법이 이렇게 때리는 게 총검술 할 때 그리고 이거 젖은 수건은 어디서 봤는데 칼든 사람 상들 할 때 뭐 하는 건가? 모르겠네 어디서 보긴 본 거 같은데 채찍이네 거의 어 그게 막 처음 보는 건 아닌데 어디서 본 줄 모르겠어 아 저거 진짜 제임스 본에서 나온 거 같다 거기서 그 맷데이먼이 그냥 손에 집히는 걸로 다 때려 죽이니까 막 볼펜 막 젓가락 이런 걸로 죽이니까 수건으로도 뭐 한 거 같다 아 근데 일단 한 대 맞는다고 치면 네 얼굴 맞는다고 해봐 개머리판을 맞는 거랑 여기 이마? 이마 정도? 어 젖은 수건 마른 거 둘 다 치명적이죠 근데 엉덩이 맞는다고 생각해 봐 젖은 수건 마른 건 괜찮을 거 같은데 엉덩이 뼈 부서지는 거 아니야 저거? 개머리판으로 맞으면 개머리판이 훨씬 맞기 싫을 거 같아 저거는 좀 공포예요 옆에 거는 그나마 장난으로 좀 보는데 아 왼쪽 가시죠 맞기 싫죠? 저거는 보는 순간부터 눈살이 좀 찌뿌려지다 그렇죠 고통이 공감이 되죠 하 진짜 죽이고 싶은 사람한테 때리는 거 같아 골프채대 대걸레 아 골프채로 맞아본 사람들 적지 않을걸요? 아마 집에 골프채가 있는 집은 골프채로 드는 아버지들도 계셨을 거 같은데 골프채가 근데 드라마만 봐도 아시겠지만 많이 때리면 휘어집니다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최대한 가볍게 만든 거야 최대한? 안에가 비어있어요? 뭐 티타 티타늄인가 뭔가 해서 최대한 자전거처럼 최대한 경량으로 카본 뭐 이런 거? 아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 중에 골프채를 가지고 때리는 사람이 없는 거야 하키채는 있어 그치? 하키채는 되죠 대걸레도 돼 근데 이게 내구성이 좋냐 하면 모르겠어 근데 이게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일회용품으로 쓴다고 해서 딱! 하면은 엄청난 파기력을 내겠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골프채로 때리기보다는 쓰라 그래 그쵸 그래서 그 골프를 쳐 골프 연습을 하죠 그 사람만 어 그리고 그 공으로 맞춰 아니면 그 골프공을 잡고 있으라고 하거나 뭐 머리에 올려놓고 있으라던가 입에다 올려놓고 어 뭐 입에 올려놓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하지 골프채로 막 때리는 경우는 있긴 있었어요 골프채로 막 때리는 거 내부자들에 나와요 음 음 이 자식아 내가 죽을 줄이야 자기가 스크린골프 같은 거 치다가 그 상황은 어 제가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 갑자기 써야 될 때가 와서 그 사람 살아남았어요? 맞은 사람? 어 살아남았죠 살아남긴 살아남았죠 살긴 살았고 대걸레는 일단은 뭐 학교에서 제일 많이 썼을 테고 그리고 근데 이게 여기가 나무인 게 있고 네 플라스틱인 게 있어요 나무가 악질이야 나무가 악질이고 쇠도 있거든요 알루미늄 같은 거 근데 그게 휘어요 되게 쉽게 플라스틱은 부서지고 네 그래서 나무가 대박이다 나무는 일부러 부러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발로 네 그냥 거기 끝에가 정말 위험이야 이거 부러트리는 사람은 영화에선 나와요 실제로 부러트리는 건 전 본 적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죠 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하는 거는 잘 못 봤고 근데 약간 말죽거리 잔혹사 이런 거 보면 나와요 그냥 부러트리죠 뭐 근데 뭐가 막히시냐면은 솔직히 난 골프채 대걸레로는 솔직히 맞아봤는데 그냥 때릴 거 없으니까 저걸로라도 때리는구나 어떻게든 날 때리는구나 싶었고 그렇죠 골프채는 정말 저거는 레알 폭력 느낌 확 날 거 같은데 대걸레는 그러고 거기에 나오죠 슬램덩크에 철인애가 쳐들어왔을 때 어어 대만이 단발머리 시절? 네 단발머리 앞니에 없을 때 저 대걸레부분으로 쳤잖아 저 쇠있는 부분으로 쳤잖아 쇠있는 부분으로 쳤잖아 강백코가 여기 막 아 근지럽다고 모기가 문다고 하잖아요 그때 아마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그 부분 약간 좀 이러면서 보지 않았어요? 아 그때만 해도 저 대걸레부분 폭력에 내성이 없어서 요즘 봤으면 너무 내가 많이 접해가지고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그때는 좀 어 너무 센데? 그때 되게 심각했어요 막 문 닫으라고 해서 문 닫고 저걸로 막 싸우고 그쵸? 선생님들 오면은 이제 부서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한 선생님이 딱 마지막에 끝날 때 딱 들어오면서 아 망했다 걸렸네 근데 안 없어졌다 근데 이거 사진도 되게 잘 골랐어요 골프채가 기분 나빠요 이게 실제 사건인가 봐 이게 필드에서 그랬던 것 같아 왜냐면은 골프 캡을 썼어요 선캡 선캡 아 예리하네 교육청에서 했으면은 선캡을 쓰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필드 나갔을 때 아무도 없는 곳을 데려가서 옆에 이제 캐디만 있을 때 함구 시키고 휴두를 쓰지 않았을까 좀 골프채가 맞기 싫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이게 횟수가 적을 뿐이지 그 횟수가 나한테 적용이 된다면 그쵸 그쵸 저도 골프채 골프채로 가겠습니다 아 아 싸다고 싸다고 학교 몽둥이 중에 최고 레벨 아닙니까 꼭 체육 선생님들이 체육실에 하나씩 구비해 두는 하키스틱 퍽이라고 하죠 하키공 네 공치는 부분으로 맞아도 아프고 손잡이 부분으로 맞아도 아프다는 하키스틱 하키스틱 하키스틱으로 이게 된다는 거야 하하핰 엎드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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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하고 슉 지나가 그렇게 맞으면 되게 기분 나쁘다는 거야 기분 나쁘고 물리적으로도 되게 아파 제가 알기로는 얇고 납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살이 착착 감길 것 같은데 아 그죠 터지죠 터지기 좋죠 사실 옛날에 매일 맞았을 때는 북극 왜 가고 싶어 하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내 허벅지가 오로라야 보라색부터 남색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한번 멍이 제대로 들면 되게 총천연 색깔로 오로라가 펼쳐져요 허벅지에 진짜로 그치 멍도 익어 어 이게 이렇게 싸악 이렇게 돼 그리고 북극 안 가고 싶어 왜냐 여기가 안방극장인데 왜 북극 그릴란드 가서 보냐 이거야 내 궁뎅이만 봐도 되는데 그치 근데 뺨 싸던 거 같은 경우는 기분은 나쁘지 쟤도 아프기도 할 테고 잘못 맞으면 제가 중학교 때 교장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광덕산이 옆에 서가지고 사랑하는 사랑하는 땡땡 중학교 학생 여러분 이렇게 있어 에코가 어 왜냐면 산이 서가지고 울리거든 운동장에 쫙 서있는데 심심하지 않겠지 들으니까 까딱 떼다가 뒤랑 얘기하거나 옆에랑 얘기한다면 걸려 갑자기 뒤에 선도부 선생님이 하악 몇 번째다 그러면 아래에서 선도부 선생님들이 이렇게 있다가 바로 안 튀어나오면 데리러 가 에스코트 픽업 여러분 여러분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인성을 기르고 되게 좋은 말을 하는데 뒤에서 하악 끌려 올라와 쫙 쫙 왔는데 광덕산에 울려 쫙쫙 소리가 나 교장선생님 뒤에서 근데 교장선생님은 그게 이제 무기나고 하는 거야 다 보이고만 온화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시킨 거지 아니면 제안을 넣었는데 그렇게 하라고 이제 허락을 하니까 그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싸다고가 나는 맞아본 적은 없어요 강하는 거 내가 봤다 저는 뺨을 맞아 본 적은 사실 흔진 않았던 거 같아요 근데 요것도 제대로 맞으면은 맞기 싫죠 여기 부어요 사랑니 뽑은 것처럼 똑같이 한 대라고 하면은 이제 좀 기분 쪽으로 간다는 거지 기분이 더 진짜 나쁘거든요 요거는 차라리 하키스틱 갈 수도 있어 실제로 하키스틱 근데 열 대를 맞는다면 요쪽으로 갈 수도 있고 트라우마 생길 수 있다 뺨 싸대기 맞은 거 죽을 때까지 생각날 수도 있다 하키스틱은 그냥 술 마시면서 야 그때 그 선생님한테 하키스틱으로 맞았던 거 기억나냐 심지어 기억도 안 날 수도 있어 뺨 싸대고는 기억나요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날아줄게 하키스틱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날려요 이렇게 이렇게 감아요 여기를 감아서 날려요 그리고 밀어 밀어서 꼭 쓰러뜨려 올려붙이는 건? 이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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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애가 이렇게 되지 않아? 이거 오뚜이처럼? 이렇게 맞았다가 이렇게 맞았다가 웃을 일은 아닌데 이게 처음에 이걸 왜 잡냐면은 움직이니까 움직이니까 에임을 고정시키고 이 스틱 제시감은 두 대 맞으면 이제 애가 저항을 못하니까 이제 안 잡아도 되면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탁구치듯이? 이제 백열장 에드먼드 혼다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안 때립니다 또 이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모르셨으니까 90년대 선생님들이 그렸다는 거예요 저는 뺨 싸대하고 가고 싶어요 저도요 맞기 싫은 쪽이니까 왜냐면 죽을 때까지 때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키스틱은 추억으로 보정할 수 있을 것 같아 학창 시절에 뭔가로 하키스틱은 분명히 아프고 위력적인 무기지만 기본이 이건 플러스니까 네 어쩌다고 하.. 빗자루도 다 했어 나름 체벌계에 빠지지 않죠 네 약간 역사가 깊은 빗자루는 프로토스랑 같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초심자도 고급자도 다 사용하는 애용하는 무기다 초심자도 다루기 쉽고 고급자는 또 고급자대로 이 가벼운 걸 활용해서 수납도 잘하고 이제 때릴 때는 또 스냅을 줘가지고 최대한 위력도 낼 수 있기 때문에 매 들고 다니던 시절에 빗자루를 못 본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빗자루 매를 못 본 사람은 누구든 써서 그치 빗자루는 약간 뭐 집에서도 쓸 수 있고 가게에서도 쓸 수 있고 학교에서도 당연히 쓸 수 있고 한데 사실 휴대성은 단소가 넘사해요 아 제가 말하는 빗자루는 대만 말한 거예요 대만 보통 이렇게 생긴 매면 무조건 있었다는 거야 그래도 휴대용으로 보면 단소가 넘사벽이에요 왜냐면은 단소 하나만으로도 너무 완벽한 거지 빗자루는 저 대만 들고 다니면 이상하잖아요 그쵸 근데 단소는 어디엔가 딱 꽂고 다니면 끝이거든 그쵸 단소가 어디든 맞아도 아파요 아 이게 되게 아파요 머가리 여기 어깨 팔뚝 진짜 아파요 여기 손등 손바닥 발바닥 종아리 저게 매끈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 같아 이게 울퉁불퉁해 저거 같아 단소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도 아파 빗자루는 때리다가도 장악사 오는 날은 못 때린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장악사 오는 날도 단소는 때리다가 장악사 이거 뭐야 알죠 그래 그래야지 소리 잘 나거든 이 연습 맨날 시켰거든요 때리다가 장악사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갑자기 단소를 분다고요 학생들이 고치시키느라 감각 예술적인 감각 학생들이 살무사에요? 이걸 왜 불러요 이 새끼야 참 이거 진짜 사이코패스고 단소살인마고 그러니까 범위가 조금 더 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감안을 해보자면 그치 근데 단소는요 선생님이 학생을 때릴 수도 있는데 학생들끼리도 저걸로 때리잖아요 단소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그 플라스틱 플라스틱 그거 분리형 있죠 네 그거 분리하잖아요 이거 잘못 맞으면 플라스틱 분해되잖아요 분리되잖아요 근데 저 나무는 저 나무는 안 부서지거든요 웬만하면 저는 옛날에 단소 못 부르면 초등학교 때 나 아직도 기억나요 5학년 때인데 중앙 현관 왔다 갔다 하는 데는 학생들이 가면 안 돼 선생님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거기 앞에 다 모여가지고 다 불 때까지 다 하라고 했어 하고 나서 자기가 됐다 싶으면 선생님 교무실로 가서 검사받고 불통통 듣고 통가면 집에 가고 불통이면 다시 거기 1층 중앙연관으로 가서 하고 가야됐단 말이야 막 단소 막 하기 싫다고 싸우고 하다가 선생님이 막 맞아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막 야야야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이 보면 근데 그때 오징어게임처럼 반응이 좀 늦었다 선생님이 봤다? 선생님이 딱 왔는데 딱 늦는 애가 있어 이렇게 늦는 애가 늦으면 딱 단소는 근데 또 중학교 가서는 또 안 했던 것 같기도 중학교 때까지 했나? 고등학교 때는 안 했던 것 같아 리코더도 하나 섞여 있고 단소 갖고는 리코더 갖고 온 사람 있어요 같은 거 아니냐고 있어요 엔젤 리코더 그리고 침 빼고 있잖아 침 빼고 있어 아니 그 침 뚫으라고 줬는데 꼭 이렇게 해서 들어 그러면 옆에 애한테는 튀겨가지고 또 싸운다 그럼 이제 단소 끝내죠 어 히히히히히히히히 단소인데 그냥 단소가 아냐 야 너 튀겼냐 끄내는데 주선주선께도 끼리끼리 끼워 하하핰 하핰하핰 에어악 단소가 기분도 나쁘고 파괴력도 있고 전천으로 좀 활동해. 단소가 확실히 내구도도 있고 아파요. 이걸로 가져가겠습니다. 걔로 가야 돼요. 죽도를 확실해 봐. 나 사실 죽도는 본 적이 없어요. 죽도는 생긴 것만 좀 무섭고 그렇게 안 아파요. 대나무가 마주 보기에 한 5개의 면으로 이렇게 만나 있고 4개인가 5개인가 되어있고 안에 서로 비어있단 말이에요. 맞으면 쑥 들어가. 소리만 펑펑 소리 나요. 어차피 검도 할 때도 연습용 그거죠? 때릴 때 이렇게 하는 거. 검도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몇 번 맞아 봤는데 소리만 크고 그렇게 아프지 않나요? 물론 엄청 세게 때리면 아플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자체가 쿠션이다. 쓰레빠는 이렇게 잡고 바닥으로 이렇게 때리는 건가? 그렇죠. 이걸로 맞던가. 더럽고 아프겠네. 아니면 제 걸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톰 파츠로 해서. 착, 착, 침 빼고 있는데 착, 펴가. 새끼가 끼릭끼릭 하면 다. 얘도. 이렇게 하는거지. 누가 이래. 탕탕탕탕탕. 느려. 탕탕탕 막으면서 이렇게 가. 가다가. 더러워. 탕탕탕탕탕탕탕탕. 아,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쓰레빠예요. 이거 안 껴도 쓰레빼라고요. 일단 신었던 거니까 기분이 나쁘죠. 이거 쓰레빠는 그것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쿵푸술에서 세탁소 아저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우잖아. 막 이렇게 그 느낌으로 막기가 좋은 위치에 슬랩바를 끼워서 막음과 동시에 공격도 한다? 괜찮네 그렇게 보면 쟤도 약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죠 슬랩바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룡어늘돈한 골프제 8강이거든요? 사실 막기 싫은 건 청룡어늘돈이긴 하죠 왜냐면 무조건 죽으니까 쟨 날이 있어요 이렇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진짜 죽이기에 만들어진 전문 프로야 프로 얘는 무기계의 프로 이거는 원래 그 용도는 아니야 애초에 죽이려고 만든 거라 흐흐흐흐 와아 저 잠깐 쉬면서 카페 심창민님 카페 가서 또 글 봤는데 너무 재밌어 다들 막 너무 재밌어요 오우 진짜 맛있겠는데 느낌이 저 스윙칩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요? 이거 한 30개 좀 가져가세요 많이 가져갔어요 아니 100개 있어요 아 진짜요? 아 스윙칩 되게 좋아하는데 저 항상 빨간 포장만 먹었었는데 신메뉴네요 아까 신메뉴입니다 요게 무슨 맛이더라 그러니까 지... 지금은 약간 당을 섭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아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 아... 이거 같이 드시죠 어 저는 한봉... 한봉 먹고 왔어요 아 그래요? 밖에서 어... 어 내가 어디다 풀었지? 혜연씨 이거 어디다 풀었죠? 아... 이거 풀어라 풀어라 오케이 아... 이거 놓고 와... 과자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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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어요 이거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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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살살 녹네요 이게 어디까지 갔죠? 아까 그 강화유리 강화유리까지 갔어요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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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고기 강화유리 좋습니다 딱 반 정도 왔네요 진짜 근데 뒷부분은 그래도 조금 덜 우주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음 자료를 좀 작게 할까요? 이거는 자료요? 작게? 네 왜냐면은 거의 자료들이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뒤로가서 조금 그냥 후를 잡더라도 맛있게 드시네 하나 더 먹을까요? 지금도 안 루즈하다고 감사합니다 아니 심창미님이 쉬라고 저기 애벌레 같은 거 펴주셔서 누웠는데 너무 편해요 진짜 아 회복했습니다 아 루즈한 적이 없다고 아 근데 이게 저는 사실 그 고민이 있거든요 시간이 길어지고 짧아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텐션이 떨어지고 이제 지루해지실까봐 과학이 과학이 지루하면 안 되나요? 과학은 너무 재밌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물이나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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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재밌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맞아요 그니까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그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저와 함께하는 과학이 잠깐이나마 재미가 없다 이것은 과학 탓이 아니라 제 탓이다 왜냐? 항상 재밌는 사람 없으니까 아니죠 근데 과학은 늘 재밌고 경이롭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오히려 항상 재밌으면 그게 이상한 거다 그러니까 과학이 항상 재밌을 수만은 없다 아니에요 지루할 수도 있다 과학은 항상 재밌고 경이롭습니다 음 하지만 전달하는 저 때문에 지루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책임은 저에게 돌려달라 과학은 완전합니다 그래요? 네 과학한테 뭐 뭐 빚진 거 있어요? 아 빚졌죠 과학 목사님 같아요 인류가 존재한 거 자체가 과학의 큰 빚이죠 네 원래는 인류가 존재하지 않는 게 정상인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빚을 지고 태어나요 근데 사실 우리가 과학한테 빚진 건 아니긴 해요 아 근데 이 빚이 그럼 안 지고 태어나요 아니 이 빚이 누구한테 졌는지를 모르니까 음 일단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능한 과학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럼 빚을 지고 태어나요 네 그쵸 근데 이 빚을 누구한테 졌지? 우리가 이 낮은 0의 확률로 왜 태어났지? 음 어떻게 우리가 여기 존재하며 심창민님 우리 호민 형님을 만나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 음 누구 덕분일까? 이 빚이 누구 때문일까? 과학 네 고맙다 빚 아 빚이 아니지 고맙다 과학 고맙다 빚 고맙다 빚은 뭡니까 빚도 자산이에요 빚 좀 있어요? 빚도 자산이에요 아 빚도 자산이죠 아 고맙다 빚을 했네 죄송합니다 빚이 있어야죠 바쁠 수 있는 만큼만 빚어주잖아요 맞아요 아 진짜 맛있다 이거 기가 막힌다 이거 이거 많이 좀 싸드죠 와 이거 이거 여기서 신청했는데 선물을 주시고 우리 작업실에도 한 100봉지 남았는데 대박이다 진짜 음 저희가 저희 안댓과학이 늘 이게 음료수를 막 이렇게 놓고 먹거든요 아 그날그날 방송 때마다 제가 편의점에서 사요 응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할 음료도 있고 근데 아무리 말해도 협찬이 안 들어와 아 네 그래서 계속 2년째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무슨 음료 좋아하세요? 저 티즐이라고 티즐? 처음 들어봐요 근데 티인데 되게 달아요 아 그래서 어 왜 이렇게 맛있지? 그냥 티인데? 왜냐면 콜라도 아니잖아 근데 칼로리가 200칼로리가 넙더라 콜라보다 콜라가 지금 200 이건 제로잖아요 제로가 아닌 것도 200이 안 돼요 콜라가 제가 이후로 근데 200이 넘더라고 그래갖고 와 이게 맛있을 수밖에 없구나 역시 칼로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네 티즐 응 근데 걱정해 옛날에는 1 플러스 1 2 플러스 1을 많이 했는데 제가 좋아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이벤트도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 없는 편이 좀 많아졌어 최상위 궤도님을 억간하네 그러니까요 슬프더라구요 아 이게 나 때문인가 이거 내가 좋아하니까 이게 좀 잘 안 팔리나 약간 대중적이지 않나 네 내 입맛이 이런 생각도 좀 호대갑다리만 기가 막히게 알아내고 음 일부러 좋게 안 해줘요 음 세상에 호대갑다로 쳤죠 저 이거 근데 너무 맛있다고 호대갑다로 쳤죠 약간 동의해요 응 왜냐면 절대적인 존재가 만약에 있다면 약간 균형을 중요시 할 것 같아요 음 근데 누군가가 너무 행복하잖아 네 밸런스 조정을 하는 거지 음 그래서 너무 행복할 때는 일부러 조금 불행한 척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불행한 척까지 할 필요 없어요 세상을 자극하시면 그니까 호대갑다리면 침술나 맞아 절대자가 눈치채면 안돼 행복하거나 뭐 이런걸 하 음 어휴 시원하다 콜라 근데 홍의원님 너무 피곤하시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진짜 나 전혀 안 피곤하는데요 괜찮으세요? 아 오늘 진짜 3시간 준비했는데 나 요즘 잠도 잘 자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번도 안 깨 음 으음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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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 그거 같다 이 옷이 응 그 손이 안보이니까 응 엄청 큰 감자 옷 입은 거 같다 특수분장 같이 특수분장 응 뽁 포카치 홍보대사 같대 응 감자네 그냥 광고 들어오시겠는데 광고? 작년에 하나 찍었어요 응? 반순간 광고 진짜 재밌겠다 걷 진짜 얄궈났어 뭐였지? 뭐였죠? 어? 훈숙이랑 훈숙이 추란 재밌네요 재밌어 맛있었는데 MBTI는 제가 유사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니까 물론 정식 MBTI가 있는데 그거는 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갖고 아직 그런건 못해봤고 유사과학이요? 그걸 유사과학이라고 생각하면 ISTJ래요 흔하게 접하는 MBTI는 조금 엄밀하진 않아요 과학적으로 ISTJ네 ISTJ 유사과학이라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풍 작가님은 그걸로 다 맞추던데요? 어 근데 뭐 주로 이제 그런걸로 MBTI 맞추시는 분들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 100%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야 걔는 100%야 과학은 100%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미 오류입니다 사실 네 아니라고 100% 말하셨나요? 이것도 확신하지 않아요 음 100% 없어요 네 그니까 유사과학이다 이거보다 유사과학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매우 높다 왜냐면 맞을수도 있지만 아니면 가능성이 많다 사람의 성향을 그렇게 16가지 정도로 구분하기 좀 어렵다 근데 이제 좋은 점이 있다면 이 MBTI에 음 수많은 인간들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 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다 특성이 다르고 자기들끼리 어떤 협력체계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근데 MBTI로 인해서 그 인류사 인류사 세상을 인류사를 16종으로 단체로 구분을 해줘요 음 동질감을 느낄 수가 있죠 음 네 그건 되게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되게 이질감이 있는 상대에게도 응 MBTI가 같다라고 결론이 났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친근감을 느낄 수 있고 네 ISTJ라 그래 ISTJ 퍼펙트 12님이 구독권을 50장을 쏘셨어요 이게 뭔데요? 어 침착맨 방송을 볼 때 광고가 이제 없어지는 오 좋은 거네요 그러면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무려 네 어 50장이면은 음 25만원 와 와 25만원 쏘신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안될과학에서는 그 도네이션 들어오면은 네 무조건 공 4개를 붙이거든요 아 25만원이면 아 25억이에요 그렇죠 우리 기준으로 와 그러면 저희는 전부 연구비라고 하니까 와 25억 연구비 감사드립니다 아 국밥집 사장님처럼 그쵸 25억 연구비 정도면은 어 예를 들어서 달탐사용 궤도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정도 할 수 있죠 아 네 여기 달탐사 문 로버 있지 않습니까 문 로버 네 이것도 선물해 주셨어요 어 요것도 한 25억 정도면은 바퀴 정도 할 수 있다 이야 이쁘겠습니까 와 뒤에 설계도랑 네 예뻐 예뻐 그 등에 설계도 등에 설계도 오 이거대로 만들면 되는거에요? 어 멋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각자 만들어보라는거 도인이었어요 만들어보세요 네 오십 개 그 하신 분이 누구라고? 와 오십 개면 25만원이면은 엄청 25억에 와 오십 개 하신 분이 누구죠? 무슨 12였는데 까먹었어 12님? 고맙습니다 탐사선이 아니지 퍼펙트 12 퍼펙트 12님 감사합니다 어? 저거 뭐죠? 뭐야 구독권을 쏜 다음에 경찰공무원 사칭하면서 환불해달라 아 그래요? 뭐 뭐하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아 그래요? 어 조심하라고 음 그러면 혹시 음 나쁜 행동을 과거에 하셨어도 네 이번 기회에 침창미님 채널에서 네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음 침창미님은 판부가 안해주잖아 아 임자 만났네 임자 만났어 참교육 한번 당하고 음 아니에요 100%라고 없어요 맞아요 음 그리고 음 할 수도 있어요 나쁜 일을 할수록 네 세상이 슬퍼요 왜냐면은 백년이 너무 짧거든 아 백년이 너무 짧고 인간의 삶은 찰납니다 네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나쁜 짓까지 한다? 음 하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 시간이? 어 맞습니다 뭐 환불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죠 그니까 그니까 뭐 다른 채널에서 음 안 좋게 하면은 뭐 그거는 좀 그렇지만 음 제 채널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바로 환불 요청하면 음 일단 스토리가 없으니까 음 뭐 뭐 서로 뭐 스토리가 없잖아 그쵸 스토리가 없죠 별다른 스토리가 없죠 해줄 수 있죠 해줄 수 있죠 근데 안 해줄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죠 하하하하하하 근데 지금 저는 좀 느낌이 네 침착맨님에게서 안 해주겠다는 의지를 느낀게 네 이거요 딱 그 어조가 해줄 수 있죠 안 해줄 수 있죠 이거는 누가 봐도 후사죠 근데 해줄 수도 있죠 하하하하하하 침착맨에 이거는 그럼 사실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관측하기 전까지는 중첩되어 있네요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가 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는데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또 썼어 이게 뭐예요 또 구독권 또 썼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거 대인배인데요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없었구나 스피드시비님 스피드시비님 감사합니다 퍼펙트시비 퍼펙트시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우리가 살아나갈 삶은 미래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 앞으로라도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며 이 인생을 즐겁게 살면 결국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사장님하고는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러니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또 여러 가지 또 있겠죠 근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삶을 살던 지금부터 사는 삶이 나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어 근데 결정 안 할 수도 있고 아니 예를 들어서 금연 어 내가 흡연을 했어요 네 근데 금연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몸의 상태가 완전 좋아집니다 무조건 내가 오늘부터 하면 오늘부터 좋아져요 무조건이란 게 없는데요? 과거에는 무조건이 100%는 아니죠 네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이거는 거의 99% 어 근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금연을 하는 시점부터 정말 좋아지냐 근데 정말 딱 금연을 하는 시점부터 좋아집니다 몸이 좋아질 수도 있고 네 많이 좋아질 확률이 높고 그것처럼 내가 지금부터 좋은 삶을 살면 그만큼 좋은 삶을 앞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음 그럼 하루라도 빨리 좋은 삶을 사는 게 좋겠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금연을 하는 게 좋은데 지금 금연 하셨잖아요 게다가 현상금에 천만 원을 걸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늘 같이 하루종일 있었는데 네 사방의 암살자들이 있어요 아 밥 먹고 갑자기 담배를 쓱 건네는 거예요 아 진짜 시쿠땡으로 하라고 나보고 하래 참더라고 오늘 네일과 갔다 왔잖아요 네 쓱 꺼내 근데 그분이 원래 피 오는 것도 아니야 하나를 준비했어 어디선가 이거는 그냥 암살용으로 진짜 암살이네요 네 자기도 암표 자연스럽게 줘 그냥 이렇게 쓱 하면서 이쪽 손으로 핸드폰 이렇게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아니 근데 담배를 건네는 순간 핸드폰을 세 명이 꺼냈어요 아 서로 현상금 건맨 건맨 그러니까 사방이지만 건맨이야 그냥 이거야 이거 이거는 셀 수밖에 없네요 연사로 의지가 이거는 정말 끊을 수밖에 없네 이게 내가 인간관계를 내가 잘못 맺었나 아니 잘하신 거요 왜냐면 그들이 결국 침창민님의 금연을 도와주는 존재입니까? 해방로는 존재입니까? 도와주는 존재요 도와주는 존재요 도와주는 존재요 그런 거 없고 천만원이 필요한 존재 의지를 더 의지를 더 불태우는 존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심술나게 하는 바운티 헌터 훌륭하신 거죠 네이버 그 대표님도 웹툰 대표님도 만났거든요 아까 전에 또 담배 권하시잖아 가자 갑자기요 아 근데 이게 정말로 담배를 피게 만들 거면 권하는 게 아니라 네 혼자 몰래 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네 일부러 가자 이런 말 안 하겠죠 우리 자리 피하겠죠 아 근데 암살자들이 진짜 고수인 게 담배라는 단어는 말을 안 해요 그냥 쓱 내밀던가 아니면 야 가자 그냥 뉘앙스만 풍기여서 더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하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암살자들이 있어요 근데 심창민이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아 금연은 무조건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무조건이요? 좀 금연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아 어 이 담배가 결국 식물에서 오거든요 네 담뱃잎을 이제 어떤 식물이 만들어내는 거죠 타봤고 타봤고 네 이거를 이제 말아서 가공을 해서 네 담배로 만들어서 피잖아요 네 빨지 않습니까 네 담배잎을 만들어내는 그 식물 네 얘가 특성이 그 이 지면에 있는 중금속을 빨아들여요 아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굉장히 몸에 안 좋은 중금속이 담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식물은 다 빨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담배가 유독 그래요? 특히나 그런 특성이 있어요 중금속을 빨아들이는데 아 땅을 완전 황폐화 시킨대 네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럼 독성 있는 땅에는 담배를 심으면 좋네요 그러니까 그 아 독성 있는 땅에 담배 심으면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내가 이 가져올 게 이 땅에 있는 중금속을 바탕으로 우리가 영향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의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빨아들이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뭐 힘드시면 보건소에서 니코틴 껌 같은 거 배치나 씹을 수도 있고 도움을 좀 받아보세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중금속으로 거의 호흡하는 거라서 그래서 굉장히 안 좋죠 몸에 안 좋긴 안 좋죠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네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한십니다 들어가시죠 그러시죠 더 길어졌어 더 길어졌어 이거 괜히 쉬었다가 쉬었다가 한 시간 늘어났어 괜히 괜히 쉬지 말걸 꿀 같았잖아요 꿀 같았죠 꿀 같았죠 꿀 같았죠 꿀 같았죠 호크와이 선생님 호구와이 선생님 호구와이 선생님 이것도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 그 호구와이 선배님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또 침창민님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이 좀 수월할까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음 근데 뭘 하시겠어요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지금 헥탄두화살렛이 저번부터 얘기하더라고요 어 저분도 좀 초점이 그쵸 아 지금 조금 근데 약간 그것도 되게 신비로운 물주잖아요 그쵸 그쵸 아 근데 그러면 다시 첫 번째 가정을 해볼게요 호크와이는 정말 업그레이드를 하나도 안 했나 어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크와이는 정말로 업그레이드를 안 했나 개인적인 훈련 말고 네 장비빨 없지 않아요? 안 했나? 안주빨 세웠냐 안 세웠냐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주빨 세웠지 조금은 업그레이드 했겠죠 근데 아이언맨 그 자식이 한 업그레이드량보다는 훨씬 못 미친다는거지 근데 호크와이는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학적으로 아 그래요? 네 일단은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물가상승률까지는 따라가줘야지 네 뭐 체력이나 이런거는 뭐 싸움 잘하는 동네형으로서 이제 뭐 운동도 많냐고 했다고 하면은 네 뭐 넘어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분은 안군의 렌즈 삽입술은 무조건 했어요 아 네 실력이 좋아진다고요? 그게 실력이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아마 굉장히 좋은 광학장비를 삽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응안? 응안? 네 응안? 응 아니야 응안 응안 그쵸 응안 아 근데 이거 저 그건데 좀 약간 격가지로 세는건데 네 호민이형 그 표정하고 똑같은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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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어? 아 아 굉장히 유명한 짤에서 본 네 그 짤 있어요 호민이형 짤 네 저도 엄청 웃었습니다 그거 보고 그.. 그 뭐지? 그 어디 어디죠 거기? 그 운동 운동하실 때 명현만 짤에서 했던 복싱편 복싱편 아 맞아 복싱할 때 복싱할 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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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표정인데 어 아무튼 이 눈이 네 왜냐면은 음안이 되어있는데 과학기술이다 일단 보여야 되니까 응 안 보이는 거를 감으로 맞추면은 내가 표정을 맞췄나 안 맞췄나라도 판단할 수 없어요 응 결국 내가 맞췄냐 안 맞췄냐 그냥 정확도와 정밀도를 보려면은 이 사물이 보여야 되는데 아 맞습니다 얘가 굉장히 멀리까지 쏘거든요 맞아요 그럼 쏘는 힘 뭐 쏘는 화살 장비 뭐 활의 능력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기본적으로 얘는 그걸 관측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리고 또 안경도 안 끼잖아 네 그렇죠 또 멀리 있는 거 보려고 우리 팔코는 선글라스 끼고 막 이걸로 다 막 보잖아요 네 네 네 그것도 맞춰줬단 말이야 네 네 그 자신 얘기는 좀 그 최대한 좀 가려주세요 아이언맨이 그걸 맞춰줬어요 안경을 아 안 보인다고 그래서 막 이 앤트맨 막 따라가고 막 이러잖아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매에 눈을 준 거야 아 근데 호크아이는 심지어 이름에 호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언맨이 안 하고 자기가 사비로 렌즈 안군의 렌즈 사비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네 안경 박사 가서 네 안경 박사 가서 네 안경 박사 가서 좀 저렴한 걸로 다 초점으로 네 저렴한 걸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핵화살 핵화살 요거는 가능할까 네 이게 와 일단은 원자폭탄 같은 경우에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호크아이가 안군의 렌즈 삽입술을 하고 나서 네 이걸로다가 멀리 본다고 해도 네 그래도 사거리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활이니까 네 활이니까 활이다 보니까 중력 영향도 많이 받고 바람 영향도 많이 받고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 실제 우리가 과거에 털었던 뭐 여러 가지 핵폭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팬맨이라든지 리틀 뭐 이런 애들이라고 하면은 호크아이도 타격을 받아요 음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 그래서 아마 기존의 원자폭탄을 활용한 핵화살은 불가능했을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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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약한 축이긴 해요. 이것도 2만 톤도.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위험해요. 그렇죠. 2만 톤이면 위험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살이 갖는 사거리의 한계가 너무 명확해요. 이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해야지 핵화살로 그래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안즈네 랭고사 자꾸 안즈래요. 그러죠? 자꾸 앉으라 그래요. 그게 잘 발음이 안 되는 단어들이 은근히 있어요. 저도 안 되는 게 있고 안군의 렌즈 삽입술. 근데 이거를 자비로 드렸기 때문에 비싼 것도 못했을 거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업그레이드 방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 라돈 침대라고 이슈가 됐었어요. 1급 발암물질 라돈을 내뿜었던 침대인데 라돈이 고질러에 나오는 괴물 이름인데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내부 피폭을 이용하자 그 원자폭탄의 폭발력보다는 차라리 내부 피폭을 이용하자 그래서 라듐 화살을 쏩니다. 라듐 화살 화살이 라듐이야 이거를 쏘면 라듐에 접촉한 공기가 이제 방사선을 떼요. 퀴리부인? 어 맞아요 맞아요. 퀴리부인도 이제 방사선 물질 때문에 조금 수명이 짧아짧아졌죠. 네. 근데 라듐에 접촉한 이 공기가 방사선을 띄고 이게 이제 라돈입니다. 이게 무색의 기체이기 때문에 흡입을 하는 사람도 몰라요. 몰라 몰라. 네. 그러니까 위험하네. 네. 라듐 화살을 쏘아서 근처를 맞추면 자연스럽게 라돈을 흡입합니다. 아 그리고 나서 잠시 종전 자리를 피해 아 네. 바로 싸우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 방사선에 시간을 내고 긴 싸움이네요. 네. 그래서 자리를 피했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는 겁니다. 아 근데 근처에 혼민이 형 있으면 어떡해요. 억울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이 라디움 화살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싸울 때는 안 쓰는 게 좋고요. 약간 좀 천하재무술대회 같이 1대1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공간이 패싸움만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이게 1대1에도 최악체 아닙니까? 호크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1대1에서 되게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패싸움 할 때는 아까도 뭐 다른 친구들이 많이 싸워줘요. 그러니까 호크아이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신용만 해도 티 안 나거든요. 하이도 그냥 튕겨요? 막 이러고 있어도 화살 없이? 애들이 정신 없으니까 진짜 아이네. 아이가 아이가 진호라 어디 맞았는지 신경 못 써요. 다른 애들이. 그러니까 아 쟤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쟤도 우리 편이니까. 근데 이제 막 그냥 신용만 하는 거지. 티 안 나요. 티 안 나요. 티 없이 맑은 아이 호크 티 없이 맑은 아이로 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1대1용은 라디움 화살을 쓰면 좋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네. 침착맨님도 이거 아셔야 돼요. 네. 흡연자. 아. 특히 흡연자가 라돈에 지속 노출되면요. 어떻게 돼요? 폐암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9배가 높아져요. 아!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미쳤어. 호크아이가 화살이 화살을 쏘는 순간 끝장났었겠죠. 근데 지금 이제 금연 침착맨이잖아요. 아 맞아요. 9분의 1이 됐어. 미쳤다. 폐암 확률이 9분의 1로 줄었어 이제. 미쳤다. 이제 침착맨님은 호크아이랑 1대1로 천하자일 무술대에서 만나도 살 확률이 9배가 높아졌어. 아.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엄청 좋죠. 쾌감. 액션 쾌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호크아이 업그레이드보다 중요한 건 이 전투의 설계다. 설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빌런을 만나면 담배를 먼저 권합니다. 아. 담배를 좀 피시죠. 피시죠. 그 다음에 전투가 벌어지면 라돈 화살을 써서 라돈을 흡입하게 해. 미쳤다. 그 다음에 적당히 시간을 두고 이 9배의 폐암 발생률을 믿으면서. 폐암이 발병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죠. 한 20년이고 30년이고. 그리고 폐암이 발동이 되면 그때 이제 다가가서 예를 들어 내가 원딜이잖아요. 원딜 차이. 승리 선언. 이응 디귿 치읓 이응. 이거를 쪽지로 딱 남기는 거예요. 그때 20년 후에. 20년 후에. 코무도 왕도발멈처럼. 네. 그래서 원딜 차이. 이거를 딱 받으면 빌런 너무. 너무 긴 싸움이죠. 그런데 그 남은 기간 동안 걔가 다 죽이러 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어벤져스에 있는 거예요. 호카이가. 그거 지켜주라고. 약 올리려고. 호카이는 어벤져스에서 같이 싸우는 애가 아니에요. 어벤져스 자체가 호카이를 지키는 집단입니다. 제일 세다. 군자네 군자.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벤져스에 들어가 있는 게 호카이가 전력상 도움이 됐다기보다 호카이를 지켜주는 그룹이죠.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정치적인 관계가. 좋습니다. 그런 승리 플랜이 있고.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호카이로 케바류를 정리를 하고 두 번째 단계 과학적으로 가능하나 지금은 불가능한 단계로. 두 번째요? 두 번째요. 이제 두 번째야. 아니 이게 뭐냐고요. 재미있어요. 지금까지 첫 번째였어. 아니 이게 뭐냐고요. 이게 어떻게 두 번째예요. 이게 두 번째죠. 지금까지 첫 번째였다고요? 4분의 1였다고요? 4분의 1이 끝났죠.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마술 같지? 충분히 발달한 과학은 마술과 구분할 수 없어. 구분이 안 되네요. 마술도 실제로 과학이거든. 할 수 있습니다. 빨리 할 수 있어. 빨리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불가능한 아이언맨 류. 이렇게 라쿤. 이게 인간과 아메리카 너구리 라쿤의 결합이죠. 그렇죠. 이게 일종의 유전자 재조합이거든요. 이거 되게 재미있는데 유전자 재조합 이야기는 좀 들어보셨어요? 톨리. 아니 이거는 유전자 복제잖아요. 유전자 재조합 좀 생소할 수 있는데. GMO GMO 콩.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조합을 한 격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자몽인데 사과랑 결합해서 혹은 모랑 과일을 섞어서 단데 좀 딱딱하게도 만들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시험눈 수박 시험눈 수박. 시험눈 수박 유전자 조작 유전자 편집. 근데 이런 것들을 딱 보면은 굉장히 새로운데 굉장히 재미있는 거 말씀 하나 드릴게요. 2002년에 일본에서 시도한 유전자 재조합이 있어요. 바로 시금치 돼지. 뭐야 시금치랑 돼지요? 너무 안 어울리는데? 네. 시금치 뿌리에서 추출한 유전자를 돼지랑 재조합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되게 좋아요. 맛 없어지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금치도 먹고 돼지도 먹으면 몸에 좋은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안 먹잖아요. 시금치 돼지를 재조합을 했더니 돼지는 일반 돼지보다 불포화 지방이 20%가 더 많이 함유가 돼 있습니다.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냥 돼지는 포화 지방이거든요. 동물성이니까. 근데 이제 불포화 지방. 이거는 우리가 착한 지방이라고 불러요. 오리에 있는 거. 생선에 있는 거. 생선에 있는 거. 생선에 있는 거. 근데 돼지가 불포화 지방을 갖고 있다? 물론 무조건 포화 지방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일단 불포화 지방은 혈액순환을 좀 도와주는 착한 지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있는 애들이 지방들이야. 그러면 이제 혈관에 혈액이 흐르고 이럴 때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고 붐비고 막 쫓고 이러면 혈액들이 좀 힘들죠. 가는 게. 그렇죠. 근데 불포화 지방은 지하철에 쩍벌람입니다. 쩍벌람. 쩍벌하고 있는 거야. 쾌쾌쾌. 이때 쩍벌람들이 있으면 꽉 차있죠. 지방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동석이 형님이 등장해요. 쩍벌람들이 이제 좀 다 다리 오므리겠죠. 오므리는 순간 빈틈이 많아. 즉 지방이라서 안 좋겠거니 했는데 쩍벌람이었어. 사실은 다리만 오므리면 피가 잘 흐르는 아주 좋은 지방인 거입니다. 쉽게 말해서 왜곡된 설명이지만. 근데 포화 지방. 이거는 정말 의자가 꽉 찬 거죠. 이거는 동석이 형이 오든 동석이 형 할아버지가 오든. 좁히고 싶어도 못 좁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몸에 안 좋아. 그런데 이것도 그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리고 어떻게든 지나갈 수 있어. 제일 안 좋은 게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 잠재튀김 막 이런 거죠. 마가린에 있거나. 거기 있는 거 아니야? 트랜스? 네. 트랜스 지방. 이거는. 집천명이 제일 좋아하는 지방. 네. 쩍벌람을 넘어서서 얘네들은 약간 취객이에요. 아. 그래서 뭐 무릎 위에 누워. 사람들 앉아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의자가 꽉 찬 상태를 넘어서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 무릎 위에 누울 정도니까 아. 이거는 처치곤란이에요. 얘네들은 아예 지하철에서 내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 굉장히 몸에 안 좋습니다. 그렇죠. 안 나가. 얘네들이 일단. 그렇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 설명을 드렸는데 돼지가 불포화 지방, 식물성 착한 지방을 갖는다? 아. 너무 좋죠. 착한 돼지. 착한 돼지. 어찌되나 저처럼 돼지고기 좋아하는 이런 돼지고기 애호가들은 시금치 돼지? 너무 좋죠. 돼지 입장에서는 불행인데요. 녹차랑 합쳐졌습니다. 돼지 입장에서 오히려 좋죠. 내가 좀 더 사랑받을 수 있다면 이거 희망회로. 죽어서 사랑받잖아. 죽어서. 죽어서라도 사랑받는다. 죽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더 열광한다는 거 아니에요. 더 맛있어지니까. 근데 제가 돼지면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먹는 입장이니까. 이거는 뭐... 돼지 감수성이 없어. 돼지 감수성이 좀 없죠. 근데 이거는 돼지 감수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저도 돼지 맛있게 먹으니까. 그러니까 맛있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너무 맛있어. 시금치. 진짜로. 시금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으... 이랬는데... 어? 환영! 환영? 어? 아 이거... 시금치 제2의... 제2의... 전성기. 그쵸. 그쵸. 시금치 입장에서 너무... 뽀빠이 이후로 제2의 전성기. 그쵸. 그리고 뽀빠이도 뽀빠이만 먹잖아. 뽀빠이 때문에 애들이... 아 이거 먹으면 힘이 세진다고 해서 많이 먹었대요. 엄청 늘어요. 아... 애들이 안 먹어서 뽀빠이가 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첫 번째 전성기. 뽀빠이가 저는 약간... 그... 우리 부모님들을 그리는 것 같았어요. 애들이 남긴 시금치 이렇게... 잔반 먹는 느낌? 아... 아... 나무니까. 형 잔반. 아니야. 잔반 매니아잖아. 나무니까 이거를... 아 네네. 그러니까 다른 반찬도 많고 스팸도 있고 이럴 텐데... 네네네. 스팸 같은 건 애들이 다 먹은 거야. 그러니까 에이... 그쵸. 이렇게 먹잖아요. 잔반이죠. 잔반. 좀 슬프죠? 어쨌든... 아빠는 주거기를 좋아한다. 라쿠는 시금치, 돼지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미스터 판타스틱. 미스터 판타스틱? 이분이 이제 그... 늘어났네. 판타스틱 4의 그... 맞아요. 늘어났네. 리더. 아... 이 마블계 루피죠. 네네네. 네. 정지가 안 통하잖아요. 고무라서. 네. 그리고 무슨... 문틈으로 통과하고 난리가 나요. 이 친구가. 근데 사실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는 쉽지 않죠. 네. 아유... 완전히... 대신에... 서양 루피. 고무. 고무. 고무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소재가 이제 최대로 늘어나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신작률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고무는 이제 전기가 안 통하다 보니까... 네. 루피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가... 전기로 싸우는 이런 악당들을... 갓앤엘. 어. 고무... 이제 루피가 완전히... 천적이잖아요. 네. 맥심에서 그거 싸울 때... 네. 이거 그... 전도가 안 되니까... 뭐라고 하죠? 이거 안 되니까 전기 안 통하니까... 그 1억 볼트 쏘거든요. 갓앤엘이. 안 통해. 그것도 안 통하죠. 근데 얘가 처음 만난 거야. 자기 전기가 안 통한... 그러니까. 전기가 안 통한 애를.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맞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맥심 이거 녹인 거 팔에 둘러가지고 팍 날려. 아... 그런데 이것도 갓앤엘이 얘가 문가야. 어? 네. 이 공개 소식이 조금 늦은 거예요. 아... 물론 문가들... 문가분들도 이제 유근생이 빠른 분들이 있지만... 네. 아쉽게 이 공개에 관심이 전혀 없는 문가일 수 있어요. 아... 왜냐하면은... 통한다? 최근에 은나노선을 고무에 첨가해서 전기통하는 고무도 만들었습니다. 아... 전기가 통하는 고무. 네. 이제 루피도 갓앤엘한테 안 돼. 아... 은나노 심어놓으면 안 돼. 그렇죠. 은나노를 결합한 고무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루피도 더 이상 천적이 아니다. 아... 지금 일찍 알았으면... 그렇죠. 은나노를 뭐 씌워가지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어쨌든 방법이 있었을 텐데 너무 속수무처로 당했죠. 아무튼 뭐 이분도 어쨌거나 뭐 이게 과학으로 가능하다 이건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분이라서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나노 세라믹 뭐 그런 거 입혔으면... 그렇죠. 선물이라고 해서 루피야 더 힘들지 피곤하지 은나노 세라믹 뭐 그거야 해서 딱 입었을 때 히히 그걸 믿었음? 믿었음? 씩... 제트골트 해서 하면 루피도 못하는데... 루피가 딱 맞으면서 고개를 들어봤더니 시선이 다른 데를 보고 있어.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인 거죠. 전기 통하는 고무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근데 전기 통하는 고무를 만든 이유가... 너무 좋죠. 전기가 통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예를 들어 반도체? 가전기기 대부분은 전력 공급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전기가 통하는 고무가 있다 그러면 사실 고무판 위에 우리가 pcb 보드처럼 반도체를 올려놓을 수 있는 거고 늘어나는 형태의 반도체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물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확장될 수 있는 거지만 전기가 어떤 것에 통한다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띄용이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탄소 나노 튜브 같은 경우도 되게 각광받고 있는 게 우주 엘리베이터 소재로 쓰이거든요. 물론 연구 중이지만 얘가 전기가 통하니까 이 전력 공급을 따로 코드를 뺄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손 자체로 전력을 받으면 돼요. 산나튜... 유명하잖아요, 산나튜는.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즉 전기가 통하고 안 통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우리 블랙팬서. 요번은 또 슈트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저 압니다. 제가 아프리카 와칸다에서만 나오는 비브라늄인가요? 네. 비브라늄을 독점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신비의 금속입니다. 떼부자예요. 무슨 순도 이런 게 달라서 더 좋은 거예요. 섬유화 시킨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약간 섬유와 결합된 비브라늄인 거고 근데 이게 단순히 강도가 강하다, 쎄다 이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를 모았다가 다시 방출하는 형태의 비브라늄 수트예요. 그게 과연 말이 될까? 나 그거 너무 싫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싫었죠. 아니, 되게 멋있게 싸우는 게 아니고 붕붕. 부흉치 부끋... 와, 불만이 된다니까... 보라색, 부라색. бум찌붕지... 이런 데니까... Canstorm... 멋이 없어요. 그리고 보라색... 그거 없애야 돼. 그거 없애야 됩니다. 아니, 뭐라고 했어? 이게 뭔데.. 이게 뭐 뒤에... 아니, 얘는 되게 울버진 처럼 타격으로 멋있게 싸우는 게 멋있는데 그냥 부으면 notes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나 먹봐서 모르겠어.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를? 진장감이 떨어진다고 그래야 되나? 간지가 않나요. 어차피 그냥 침묵도보 느낌이 나요. 전투가. 견자단 느낌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좀 이상해요? 그냥 방출 에너지 방출. 사이 좋아 보여요. 싸우는 것도. 진짜로 목숨을 건 게 아니라 한 수 주고 한 수 받고 이런 느낌이라서. 생긴 거는 올버린같이 막 미친듯이 무툭 파일 것 같은데 아니네? 진짜 견자단같이 싸워야 되는데. 견자단은 일단 그리고 엄청 많이 때리잖아요. 허벅다리 근육이 아깝다. 개폭발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슈트를 빨리 싸웠는데 재밌는 거는 운동에너지로 맞잖아요. 맞고 보라색이 쫙 퍼였다가 뽕 하고 나가잖아요. 운동에너지를 다시 운동에너지로 쏘는 겁니다. 요거는 불가능해요. 상대방의 운동에너지를? 내가 받았다가 저장했다가 예를 들어 내가 딱 하면 그때 방출이 딱 되는 거야 운동에너지로. 요거는 불가능해요. 손실도 굉장히 클 거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운동에너지를 딱 받은 다음에 이거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서 바꿔서 축전기에 모았다가 다시 전기에너지 형태의 충격파로 방출한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손실이 많이 있나요 그러면? 손실은 무조건 있죠. 많이 있어요? 최대한 줄일 수는 있나요 그 손실을? 근데 이것도 다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모든 에너지는 변환 과정에 손실이 꽤 커요. 꽤 커요.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이때 그러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 압전효과라는 게 있어요. 압전효과. 물질에 압력을 가했을 때 전기적 변화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리퀴리 아시죠? 마리퀴리의 남편인 피에르퀴리. 피에르퀴리와 그의 형인 자크퀴리. 자크 피에르. 이 두 형제가 발견한 게 바로 압전효과예요. 쉽게 말해 뭐냐면은 일단 고체 물질은 기본적으로 분자가 반복돼요. 분자가 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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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돼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양전하와 음전하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서 중성을 이룬 상태거든요. 일단 고체 물질은. 그런데 얘를 이렇게 막 힘을 줘. 으아 힘을 줘. 그러면은 얘 형태가 바뀌잖아요. 네. 그럼 예쁘게 분자가 반복되는 구조였다가 이 구조의 변화가 발생하니까 이 전하의 분포가 바뀝니다. 양전하 음전하 양전하 음전하 양전하 음전하 이렇게 돼 있다가 갑자기 예를 들어 교실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네. 교실을 누가 일그러뜨렸어. 어. 그러면은 얘네들이 막 엉켜. 엉켜. 옮겨 다니겠죠. 네네. 그럼 어디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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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는 여자 여자 이렇게 섞이니까 말이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네. 전기가 흐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힘을. 몇 명 사귀고 있어. 네. 힘을 줘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힘을 줘서 뭔가 변화를 주면 거기서 전기 에너지가 나오면서 몇 명 사줄 수 있죠. 크. 그게 사랑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건전지 씹으면은 잘 되잖아요. 그 같은 원리에요? 다른 거에요? 이거는 달라요. 배터리를 씹었을 때 배터리가 남아있는 게 잘 되는 거에요. 배터리는 산화 환원 반응으로 에너지를 냅니다. 네. 안에서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에요. 기본적으로 화학 물질이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어. 근데 얘가 깔끔하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빨로 씹으면은 좀 돼요 좀 돼요. 네. 얘네들이 반응이 좀 안 돼 있던 부분들이 조금 더 반응이 돼요. 음. 그러면서 에너지가 조금 나오는 거에요. 어. 채팅창 모르네. 잘 안되면 건전지 씹으면 좀 돼요? 씹으면 돼요. 실제로 돼요. 어. 나 그때 막 흘러나와서 엄청 나이 따가왔던 기억이 나는데. 아. 근데 흘러나올 정도로 씹으면 위험하죠. 수은 같은 거. 어. 뭐 하여튼 흘러나와서 나와줬을 때. 네. 그럼 먹으려고 씹는 거 아니면 그 정도로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약간. 절단될 정도로 씹어야 돼요. 씹거나 때리거나 약간 흠집을 내거나 했을 때 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치약 쓸 때 치약을 짜다가 안 나오면 온 힘을 담아면 남은 거 조금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요. 그런 거. 그런 거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어쨌든. 저건 가능하다. 원리적으로. 가능하다. 이 압전 효과로 가능한데 압전 효과를 실제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눌렀을 때 뭔가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걸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실생활에서. 압전 효과. 요기입니다. 가스레인지 불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따따따따따. 와 진짜 똑같다. 진짜 똑같다. 도영상인 것 같아요. 사진 봄사니까 진짜 리허어. 그리고 이거. 이게 따따따따 할 때 내가 장치를 돌리잖아요. 스위치를 누르거나 돌리면 그때 이제 장치가 압전 소자를 때립니다. 때리면 순간적으로 여기가 구조가 바뀌니까 전기가 발생하는데 요 전기가 가스가 나오는 노즐 부분에서 방전이 돼요. 그러면서 불꽃을 생산해서 불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리면 이 힘을 주는 것 때문에 구조가 바뀌어서 따따따따 하면서 이게 딱 켜지는 거죠. 이게 압전 효과 때문에 가스레인지가 켜져요. 압전 효과가 이걸로. 아 근데 잘 이거랑 이거랑 연상이 잘 안 되는데요. 그렇죠. 이 효과가. 그러니까 블랙팬서에 맞으면은 힘을 모았다. 전기들을 축적하는 방식. 그게 가스레인지에 따따따따다.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때리는 거예요? 가스레인지를? 따따따따 해서 가스. 근데 따따따따는 이제 이 전기가 발생하면서 방전되면서 나는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때린다기보다는. 아 이건 어렵다. 그렇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수트에 압전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핀 같은 나노 소재. 굉장히 튼튼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핀 같은 나노 소재를. 이게 압전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금 설계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수트가 만들 수 있다. 칭창맨님 저 작업실 문 앞에 붙어있는 무선 초인종도 압전 효과로 순간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래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 일상생활에 또 많이 있죠. 이거 그러면 이 블랙팬서는 사실상 와칸다 도시가스 아저씨는? 그럴 수 있죠. 와칸다 도시가스 아저씨. 원리가 똑같으니까. 와칸다 도시가스 아저씨. 와도와. 와도와일 수 있죠. 와도와. 그래서 따따따다 아저씨. 나 프로판 쓰는데. 따따따따. 이게 지금 프로판이야. 실제로 2012년 휴스턴 대학에서 그래핀이 압전 소자로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혀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 그래핀이 압전 소자가 되면 그래핀을 때렸을 때 전기가 발생하고 그러면 그게 발전적인 형태 일종의 블랙팬서 수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입고 다녀서 실제로 구현을 시킬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과학적으로 원리적으로는 되는 거야. 원리적으로는 이게 안 될 건 없다. 그렇게 경량화는 아직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나중에 기술이 발전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인공지능. 얘가 인공지능. 거기에 껍데기. 껍데기도 비브라늄으로 만들었어요. 얘가. 그래서 대단한 거거든요. 기계 출신 아니에요? 기계 출신이죠. 기계가 뭐. 그렇죠.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라는 게 인간을 닮은 로봇이에요. 인간과 구분이 안 되는. 그래서 안드로이드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건데 인공지능은 진짜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비브라늄 소재로 만든 안드로이드가 정확하게 비전입니다. 쟤는 사실상 그 뭐야. 진짜 비싼 친구야. 그 누구죠? 로다주? 로다주. 그 누구죠? 로다주. 자비스. 인공지능. 자비스. 아니 그. 토니 스타크. 토니 스타크. 토니 스타크 PC 출신이잖아. 그렇죠. 토니 스타크 PC죠. 퍼즐 컴퓨터잖아. 실이였다가 몸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근데 꽤 잘생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전일 때도 잘생긴 것 같아. 맞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비스 때도 얼굴 있었어요? 없었죠. 자비스 때 아니라 실제 배우. 폴 베다니. 실제 배우보다 비전이 더 잘생긴 것 같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신체 밀도를 자유자대로 바꿀 수 있고 신체 구성도 자유자대로 하고 수트도 실제로 그래서 바로 만들어냈어요. 스스로가. 네. 그리고 이분하고 이분이 같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누구죠? 키티프라이드라고. 네. 초반인데? 아. 이 영화에서는 되게 예쁘장하게 생긴 분이 연기를 하셨어요. 영화에 나와요? 앨런 페이지라고. 아. 앨런 페이지. 엘런 페이지. 엑스맨에서 벽둘고 다니는. 그 시간여행 시키는. 그렇죠. 이걸로 시간여행하는 것도 벽둘는 거에 약간 레벨업 느낌으로 하는 건데. 엘런 페이지. 아. 지금은 이제. 남자 됐어요. 네. 형님이시고.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건 그럴 수 있고. 성전환 수술했어요? 네. 남자로 성전환 수술. 그래요? 그래서 엘런 페이지 형님이시죠. 그래서 남자가 되고 나서 이제 눈물 흘리면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이 뭐였다는 줄 알아요? 남자 새끼가 뭐 저런 걸로 질질 짜놓. 그렇게 달렸어. 그러니까 신데레죠. 인정도 해주고 이렇게. 정말 좋아했던 배우입니다. 연기도 굉장히 잘하고. 그런데 어쨌거나 이분도 벽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영화상에서는 여성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여성이시고. 이거는 사실 당연히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통과하는 거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양자역학적으로 밀도를 아무리 낮춰도 입자간 청력 때문에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역학 때 배웠잖아요. 우리의 원자핵과 전자 사이는 비어있다. 비어있다. 거리가 굉장히 멀다. 엄청나게. 네. 그래도 입자간의 청력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 빈틈을 뚫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동 기법처럼 여기 그 정보를 빠르게 읽어서 이쪽으로 말해서 3D 프린터처럼 만들어서 딱 나오면요? 그러면은 일단 이쪽에 있는 애는 그때 사망. 네. 사망한 거죠. 그런데 기억은 공유하고. 기억은 공유하고. 그럼 계속 사망, 계속 사망. 그렇죠. 그러면 되겠네요? 벽을 통과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벽을 통과한다기보다 벽 건너편에 무한한 복제 인간을 복사. 이런 느낌이죠. 그거는 가능해요? 무한한 과학적으로? 지금 인간을 복제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실시간으로 뽑아낼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은 절대 불가능하죠. 먼 훗날에는 될 수도 있을까요? 완전히 해석이 돼서. 아 저는 과학에 불가능은 없으니까 그런데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다. 네. 그렇습니다. 저 용은 뭐 키우는 거예요? 용은 뭐 자료 찾다 보니까 옆에 그냥 붙어있네요. 그러네요. 용이 되게 멋있네요. 깜짝이야. 이럴 수 있어. 저 용이. 저게 있더라도 일 수도 있어요. 키키가 뚫고 나오니까 벽 속에 있었던 앤데 벽에 붙어있다가 얼결에 어깨부터 나온 거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죠. 너무 도인처럼 뚫고 지나가서 지나간 사람이 그러니까. 실례지만 뒤에 이거 되게 어디서 나셨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게 문제가 벽 뚫고 지나가면 이제 막 그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놓은 벽은 몸에 포스트잇에 붙여놓은 거 아니야. 낸시랭이라고. 아 예배. 헬로키티. 그럴 수 있죠. 아무튼 멋있다. 좋습니다. 저런 거 있으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아 벽 뚫는 거? 네. 아 이거 벽 뚫는 게 아 벽 뚫는 건 거의 근데 좀 위험할 것 같아. 근데 엄청나게 근데 벽 뚫고 내 몸 자체에 경질화가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분자 대 분자의 싸움은 아니라 내 몸은 절대 파괴되지 않아. 그러면은 거의 무적이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저게 그렇게 뭐 무적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이 능력을 방심해서 17층에서 막 가동시켜버릴 수도 있잖아. 무의식 중에. 그럴 수 있죠. 그럼 뚝 떨어져 버릴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좀 위험할 것 같아. 정신을 항상 똑바로 차려야 되는. 그럼요. 근데 오히려 투명하게 할 때 그러니까 통과할 때 정신을 집중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또 떨어질 때도 통과해버린다면? 그럼 어디까지 가게. 떨어질러 가는 거야. 마그마까지 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은 아예 계속 통과해서 저기 호주 쪽에서 나온 다음에 아니 다시 중력의 영향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하다가 적당히 힘이 약해질 때쯤에 딱 쓰는 거야. 아 지구 안이 비어있어요? 수우우우웅웅 마그마도 통과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 아 마그마도. 그러니까 지구 여기서 떨어질 때 후웅 해서 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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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점점 약해질 거 아니에요. 후웅 하다가 적당히 지표면 쪽에 오면 탁 이렇게. 그러면 쑤욱 내려가서 호주까지 내려가요. 슈웅 올라올 거 아니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슈웅. 왜냐하면 중력이 또 다시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슈웅 올라서 캥거라. 탁탁탁탁탁. 결국 가운데에서 멈춰버려. 영원히 그냥. 그러면 이제 핵기해서 멈추겠네. 그러니까 이거를 타이밍 잘 잡으면은 해외여행도 바로 되죠. 아. 해외여행 바로 가능. 아. 아무튼 되게 유리한 거고 실제로 그 타노스와의 엔드게임 때 네. 키티프라이드가 있었으면은 타노스 몸 안으로 들어가서 뿌아! 이러면은 그냥 타노스 직결쳐요. 앤트맨이 그 타노스 똥구멍에 들어가서 그거 왜 안 했냐. 그거 왜 안 했냐. 앤트맨. 기위가 약했나? 그게 그러니까 이 앤트맨도 허점이 되게 많은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타노스의 몸의 이 강도 앤트맨의 몸의 강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뿌아 하면 앤트맨이 우아! 이거 될지 타노스가 이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야. 아. 타노스의 그 장의 강도가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신체가 타노스의 신체가 앤트맨보다 강하다면 앤트맨이 거기서 낑겨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애매한 거야. 그냥 천충대. 네. 똥구 안에서. 그럼 이 친구도 타노스보다 강도가 낮으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키티프라이드의 이 경질화가 무한하게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가정한다. 모든 세포를 다 이길 수 있다. 가정하면 그럼 예를 들어 벽에 들어가서 벽에서 딱 풀면은 벽이 다 부서지는 거야. 그럼 얘 이길 사람 없네요. 무한 되면. 그래서 무한이니까 신적인 존재네요. 그래서 무적인 거예요.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죠. 해외여행 가능하죠. 지구도 뚫고 가죠. 와 이길 수 있는 게 없어. 최고 최고. 사귀네. 걔 다 이뻐. 그러니까 이쁘죠. 일부러 약간 예쁜 분 예쁜 이미지로 갖고 왔는데 니가 1등 해라. 짱 먹어라. 짱 먹어라. 그리고 다음이 또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옵틱 블라스트라는 기술을 쓰는 얘가 대장이에요. 엑스맨. 대장이죠. 리더예요. 사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이분이 거의 레전드 그리고 진짜 힘도 갖춘 캡틴 아메리카급 근데 이분이 되게 존재감이 영화에서는 많이 죽었어요. 너무 없어요. 너무 약간 조금 배경이 되어버려가지고 물버린이 거의 활약하나요? 물버린이 거의 최고고 거의 병풍이에요. 심지어 키티프라이드보다도 약하니까 약하게 나와요 들리에? 약한 것도 있고 애가 조금 비중이 없어요 그냥? 스토리상? 스토리상? 그냥 약간 연적 연적이? 맞아. 맞아. 그냥 그 약간 그 남친 옆에서 호시탐탐 여친을 노리는 그런 느낌? 아 그런 느낌. 연적으로만 인기도 별로 없고 잘생겼는데 여러 가지 좀 아쉽죠. 거의 그냥 거의 그 수준인가? 그 뭐 자주포 같은 느낌으로 엑스맨에서 야 화력 밀린다! 사이클럭스 빨리 지원 언제 오냐고 물어봐! 2 이것도 약간 뿅.. 뿅뿅이로써 푝푝! 푝푝! 얍섭하게 푝푝! 시원하게 쏘는 게 아니고 푝푝! 영화 우리 옛날에 게임 같은 데 몰렸어 갤러워크 황!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필살이 있으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약간 영화에서는 찍찍 찍찍 어 약간 물이 청소 되어있어 좀 아쉬워 좀 아쉬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여건 뭐 약간 럭스 궁정도로 활용되지 않나 이게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아 왜냐면은 쪼그라도 길게 하면 너무 많이 나가서 그렇죠 눈 뜨면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 살짝 안 하면은 너무 많이 나가 아 실제로 그러니까 좀 핸디캡이 많은 캐릭터 근데 원래 리더십도 되게 많고 전략도 잘 짜고 굉장히 똑똑한 캐릭터로 알고 있는데 좀 아쉽다 영화에서 근데 이 옵틱 블라스트 이거 가능할 거로 보이세요? 이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게 저게 나와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영화 보면은 저걸 뿅 맞추면 맞고 날라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출된 빛 에너지를 충격량으로 지금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아니고? 열이 아니고 근데 물체를 녹이기도 해요 녹이기도 하고 이 말은 뭐냐면은 충격량으로 이 빛 에너지가 가는데 일부는 열 에너지도 손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레이저같이 된다고 하면은 그냥 녹으면서 뚫고 지나가거나 약간 레이저 총처럼 돼야 되는데 맞은 애가 날아가 그리고 여기가 조금 타 그러니까 일부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손실되고 사실은 이게 현실에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집에서 가장 빠르게 똑같이 해볼 수 있는 거는 검은 비닐봉지를 돋보기로 태우는 겁니다 아 네 이게 제일 비슷해요 빈 모기 결국 열 에너지죠 열 에너지 이게 제일 근데 레이저 자체가 레이저의 약자가 유도 방출 광선 증폭이에요 레이저 L-A-S-E-R-E 약자예요? 약자였어요 L-A-S-E-R이라는 다섯 글자 약자인데 이게 유도 방출 광선 증폭 처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태양빛보다 단위면적당 빛을 밀도 있게 모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게 레이저 약자입니다 가능하겠네 지금 레이저니까 그렇죠 이거 미군에서 지금 쓰고 있어 개발이 준 거야 맞아요 맞아요 대고포 대신 그러니까 왜냐하면 돋보기로다가 고문봉지를 지지는 거는 얘가 아무리 잘 에너지를 모아도 밀도 있게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계가 있어 근데 레이저는 이게 밀도 있게 모을 수 있어요 단위면적당 빛을 네 빛을 맞는 발음이죠 맞아요 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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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빛을 이러는 분들이 잠깐 계신데 빛을이 표준어입니다 네 빛을 이렇게 모아 그래갖고 미국에서 실제로 2017년도에 5킬로와트급 레이저 무기를 개발했어요 미군 미쳤다 미군 미쳤어 그리고 현재 이 5킬로와트급을 넘어서서서 50에서 100킬로와트급 무기 개발중입니다 미쳤다 미쳤어 이게 어느정도냐면 우리가 자주 보는 레이저 포인터가 있습니다 네 레이저 포인터도 이게 꽤 세거든요 네 레이저 포인터의 추력이 수십 밀리와트에요 수십 밀리와트 이거 눈에다 서면 큰일라 밀리와트 어느정도 센지 모르겠는데요 수십 밀리와트 굉장히 작은거에요 작은건데 어느정도 세냐면 레이저 포인터가 수십 밀리와트입니다 그리고 레이저 포인터 4만개를 모으잖아요 네 레이저 포인터 4만개를 모아서 한 번에 쏘잖아요 네 작은 종이를 태워요 4만개의 레이저 포인터로 종이를 태웁니다 그럼 저건? 네 근데 저게 그 레이저 포인터 하나보다 백만배가 세요 미쳤네 미쳤어 백만배 엄청난거죠 그럼 이제 저거 저거 이제 미래에 막 뭐 SF에 나오는 그 무기가 실제로 이제 되는거네요 그쵸 그쵸 가능하다는거죠 근데 뭐 여러가지 해결할 것도 좀 있죠 아 에너지니까 또 이 에너지를 어디서 끌어오느냐 그리고 뭐 얼마나 많이 쏠 수 있느냐 정확도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이게 전자기파 기반이잖아요 레이저니까 네 속도면에서 그 다음에 중력 영향을 안받으니까 네 사거리면에서 기가 막히죠 아 다른 포탄들은 이제 가면서 떨어질텐데 요거를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포물성 궤도로 쏘기 때문에 미분방정식을 풀어서 쏴야 돼요 네 근데 레이저는 직빵이다 직빵 빛의 속도니까 네 그 빛의 속도다 아 높이해 높이해 그쵸 초속 30만 킬로미터 속도로 가니까 누르면 터지는거 아니에요 뭐 누르는 순간 그냥 짖어지는거죠 바로 아 키자루네 키자루 근데 이게 엄청 세지니까 묵인거고 3대장 네 그쵸 실제로 이미 병원에서 쓰고 있죠 이 레이저를 네 우리 레이저 피부과 레이저 시술 볼살이 아 그리고 가정용으로 모기 잡는 기기가 나왔어요 아 맞아요 저 레이저로 어중간한 모기가 나아다니면 그냥 레이저를 쏴서 격추시킵니다 어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이 모기 잡는게 네 1단계가 그 이게 모기가 딱 발견되면 이 카메라로 모기의 행동 패턴 날개짓 패턴이랑 이동 경로를 추정을 해요 알고리즘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한 번 모기가 카메라에 잡히잖아요 계속 따라 얘가 아무리 빠르게 이동을 해도 얘가 날 수 있는 범위나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 인공지능 이 컴퓨터가 해석을 해요 그래갖고 그 따라가면서 레이저 포인터로 가르쳐줘요 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뭐 모기가 아무리 빠르게 도망을 가도 우리는 레이저 포인터로 가르치는 데만 보면 거기 모기가 앉아있는 거야 아 그럼 딱 가갖고 고기를 모기채로 탁 치면 끝나는 거지 아 전기 모기채 딱 이게 1단계요 네 근데 우리 호민이 형님 말씀하신 게 이제 최종 단계 레이저 자체로 지지지 레이저 포인터로 가르쳐줘서 전기채로 잡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이동식이야 이미지죠 어 이동식이라 로봇청소기처럼 돌아다니면서 하하하 피이 피식 피식 자주 대공포야 어 그래서 모기를 다 죽이는 거야 아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네 일단 모기향 모기약 이게 전부 다 인간한테도 피해를 줘요 아 그렇죠 네 무조건 피해를 줘요 해로워요 모기한테 안 좋은 건 인간한테도 호흡기 안 좋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 기계를 딱 놓는 순간 깔끔하게 인간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않고 모기만 학사 가는 거죠 골라서 모기 입장에서 거의 사이클로스 등장이죠 아 너무 무섭지 너무 무섭죠 거의 뭐 그 터미네이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디 펜션에 놀러갔어 펜션 가면은 모기 많잖아 숲속에 그러면 오케이 딱 풀어놔 그러면은 모기 전멸시켜서 깔끔해지는 거야 탭댄스 주겠네요 탭댄스 고기동은 탭댄스 주겠는데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기계가 먼저 타겠는데 그러니까 과열로 우리는 공전을 선택했어 아 못해 고기동은 아무튼 그리고 무농야 농법에도 되겠네요 기계가 어 그런 것도 근데 이제 벌레를 찾는 메커니즘이 모기는 이제 날아다니는 걸 분석한 거라 벌레마다 다를 거예요 맞아요 그걸 다 입력시키면 다 입력시키면 그렇죠 어떤 애는 기어다닐 거고 그런 것들도 이제 발전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해충은 그 약치고 빠지면 괜찮아요 그게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나오는데 모기 같은 경우는 인간을 너무 가까이서 괴롭히니까 아 너무 네 일단 약간 인류의 분노가 실려있는 거지 그 장비에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같은 집에 계속 써야 되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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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튼 로봇청 이게 개발이 되면 아마 로봇청소기급으로 유명해지지 않을까 저는 살 거예요 로봇청소기 안에 내장시킬 것 같아요 아 그럼 너무 좋죠 네 하 이런 분이 있어야 돼 이 공학 쪽에 또 깨뚫었나요 와 이런 분 깨뚫 네 그러니까 로봇청소기가 다니면서 고닥도 송곳 아저씨 이렇게 막 레이저 쏘면서 모기 잡고 그리고 얘가 인공지능 스피커이기도 해 말도 해 가로등에다가 달아주겠다 모든 가로등이 근데 또 외부 같은 경우는 사실 새로 유입되는 곤충이 많으니까 이제 와서 이제 또 빛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들어와서 그냥 탁탁탁 타서 죽이는 거 이런 게 또 사실 가성비가 나오긴 하죠 아무튼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또 연구다 이거는 뭘 표현한 거예요 이거 둘 다 이게 오른쪽 게 제가 알기로 좀 실사고요 한 포 한 포 네 이제 왼쪽 게 약간 상상도 나중에 아마 저렇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이 장면을 사진으로 찍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거 뭐 셀카도 아니고 아 저는 야 이거 미쳤는데 이랬는데 이게 CG예요 근데 아마 오른쪽이 아마 이렇게 이게 아마 실제로 찍은 걸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거 사실 정보가 뭐 아주아주 열려있진 않아가지고 찾기가 쉽진 않았어요 해상도 좀 낮고 센지 눈 같다 저기 배에다 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력이 많이 나오잖아 배는 오 원자적 추진이니까 오 그쵸 그쵸 그냥 쓰긴 좀 어렵다 핵 잠수함 이런 거 네 와 좋습니다 근데 와 되게 와 많이 해주시네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있어요 어 그래서 위에 맨 천장에 구 형태로 그 뭐지 아 디스코볼 같이 했고 다 나가 미쳤다 미쳤어 여기 아래부터는 다 나가 어 어 그건 어떻게 돼요? 다 전멸 여기는? 어 근데 아마 다 나가 있으라고 확산 앵글 레이저의 강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분산되면은 응 분산되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아마 이제 레이저 빛이다 보니까 반사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공격이 들어오면은 아 거기다 대고서 반사시킬 수 있지 않을까 아 이런 것도 생각해볼 만한데 아니면 채찍처럼 네 근데 아마 출력이 굉장히 강하면 아마 뭐 뭐 일단 그 거울 자체가 못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 에너지로 손실이 된다고 하면은 근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미래의 배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응 아이스맨 일단 가운데 계신 분이 아이스맨이고요 네 나머지 친구들이 호민영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고기덩인데? 고기덩 겨울에는 호민영 저렇게 저렇게 다녀 고기덩 얼음박치기 어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아이스맨이 있는데 조금 심심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엘사가 이렇게 인형들 만들듯이 아 눈사람을 만들듯이 눈사람을 좀 만든 것 같아요 눈골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부하를 만든 거예요 저도 이제 이 편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뭐 되게 도발적이죠 지금 보면은 얘가 너무 열받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그러니까 얘가 어 지금 손가락이 몇 번째 손가락인 것도 좀 애매하고 미국식 싸움인데요 네 그렇죠 그렇죠 가만 조금 히트기해요 이거는 이제 두사분체에서 정인이 겁놓고 싸우라고 할 때 아 근데 이게 그 아이스맨 같은 경우도 가능하거든요 액체질소를 이용하면은 액체질소요 빠르게 얼릴 수 있어요 액체질소가 이제 영하 196도까지 바로 떨어져요 그래서 영하 196도이기 때문에 액체질소를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상추 액체질소에다가 담궈요 딱 꺼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떨어뜨리잖아요 깨져요 깨져 바다다닥 아 네 얼어가지고 네 얼어버리고 근데 이 액체질소를 이 손에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에 어 안 돼요 어때요 손에 맨손에다가 그냥 부어 안 돼요 깨져 손이 깨져 깨져 공상치도 않아 어 왜 맞아요 밀어내 아 우리 호민이 형님 기가 막힙니다 와 봤어 그 실험하는 거 네 이게 라이덴 프로스트라는 효과인데 그 어떤 액체가 그 액체의 끓는 점보다 훨씬 뜨거운 부분과 접촉한다 이 액체 질소가 마이너스 196도입니다 근데 우리 몸의 피부의 표면이 굉장히 온도가 높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20도다 치면은 네 20도다 치면은 마이너스 196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200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네 네 딱 이렇게 뿌리는 순간 액체가 끓으면서 증기가 나와요 아 막이 되나요 네 증기가 일종의 단열층을 만들어요 아 맞아 맞아 네 그래가지고 보호해줘 영하 196도를 들이붓는데 네 심지어 얼굴에 들이붓고 막 이래도 네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그냥 얘네가 흘러가야 흘러가버려 네 증기가 나와서 이 단열층을 만들어버리니까 아 네 그런데 요걸 믿고 용가리 과자를 먹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용가리 치킨? 네 아 용가리 과자라고 저게 뭐냐면은 뭐 홈런볼이나 뭐 조그만 과자 같은 거를 네 액체리스소에 넣어요 네 그러면 얘가 이제 엄청나게 그 딱딱해지고 그 다음에 얘가 얼어서 저렇게 이렇게 막 김이 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상어는 뜨거우니까 네네 근데 이게 이거를 먹으면 네 먹고서 이제 코로 바람을 내뿌면 코로 흰김이 쫙 나요 그래서 용가리 과자거든요 아 사람이 용가리 척 이렇게 나 이거 한 번도 못 봤지? 이거는 진짜 액체질소만 있으면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 근데 이거는 위험하지 않고 액체질소 자체는 우리 몸에 무해합니다 왜냐면은 공기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질소 갖고 있기 때문에 방근도 질소죠? 네 근데 방구는 메탄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있죠 아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저 과자 자체는 괜찮은데 네 저 과자 안에 액체리스소가 좀 남아있다? 액체리스소를 먹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녹아버려요? 실제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떻게 되지? 얼어버려? 얼어버려? 네 얼어버리는데 라이드 앤 프로스트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잖아요 네 문제는 우리 피부는 괜찮아 네 근데 물 예를 들어서 우리 몸속 위 여기는 다 수분이 꽉 붙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축축하죠 축축하잖아요 액체질소가 닿는 순간 물을 바로 얼려버려요 내장이 얼어버리네 네 우리 몸에 70%가 물인데 그러니까 마시는 순간 딱 액체리스소가 위에 딱 떨어지잖아요 네 떨어지는 순간 위 그 닿는 부분에 물을 얼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냉동인간 세포 속에 수분이 팽창하면서 얘가 얼음 결정이 되면서 찢어버려요 찢어져 찢어져 즉 위에 바로 구멍이 뚫려요 위에 구멍이 뚫려 그래서 저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온가리 과자는 먹는 방법이 액체질소를 넣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씩 꺼내서 먹어야 돼요 털면 안 돼 털면 안 돼 안에 액체질소를 먹어요 그렇죠 왜냐면 남아있는 액체질소가 떨어지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막 더 빨리 하고 싶어서 이렇게 들이부은 거야 그랬더니 통 밑에 남아있던 액체질소가 위로 들어가서 바로 구멍을 뚫어갖고 바로 개복 수술해서 이거 했어요 다시 그... 막았어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회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몸에 안 좋죠 애들한테 팔면 안 될 것 같은데 애들한테 이걸 팔려면 정확하게 용가리 과자만을 줘야지 그걸 아무런 안전의식이 없는 사람이 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이거를 아예 놀이동산에서 팔면은 용물리에 먹여드리겠습니다 어! 용물리에가 전문... 좋아요 좋아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 액체질소 이용한 실험들을 대중한테 한 적이 좀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한 게 입에 항상 넣어줘요 위험하니까 아 진짜 있어 직접 젓가락으로 집어서 입에 넣어줘요 계속 해줘야 돼 계속 해줘야 돼 그리고 바로 넣어야 용갈이 잘 되니까 콧김하는 것도 알려줘 하나씩 옆에서 하는 방법도 하나씩 진짜로 젓가락으로 넣어줘요 깔끔하게 네 하... 근데 진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험도 과학자들이 참 조심해서 해야 되고 네 저는 액체질소를 본 실험 중에 기억나는 게 CPU가 이제 냉각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 냉각제를 액체질소에다가 오오 돌리니까 고사양 게임이 그냥 막 돌아가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안 뜨거워죠 절대 절대 뜨거워지지 않아 어 와... 근데 그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비싸서? 액체질소 비싸고 액체질소가 빠르게 승화되기 때문에 계속 넣어줘야 돼요 계속 넣어줘야 돼요 아 유시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액체질소 자체는 안 비싼데 액체질소를 보관하는 통이 굉장히 비싸요 아... 그 통이 대여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액체질소를 그렇게 컴퓨터 돌리는데 쓸 정도면은 굉장히 기업용 PC라든지 음... 진짜 특수한 용도일 가능성이 높죠 베베 크네 네 베보다 배꼽이 더 크네 그쵸 근데 게임에다가 그걸 쓸 정도면 약간 스웩이라고 보이죠? 액체질소 스웩? 음... 약간 퍼포먼스 액체질소 재밌는 거 많아요 실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액체질소에다가 끓는 물에 액체질소 붙잖아요 어? 온도 차이가 296도입니다 어... 영하 196부터 100도니까 네 이게 액체질소를 딱 붓는 순간 네 100% 승화돼요 너무 뜨거우니까 아... 그래서 겨울왕구 아... 팡 터져요 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구름에 휩싸입니다 오... 오... 재밌겠다 그래서 막 애들 모아놓고 액체질소 놓고 끓는 물 딱 때리잖아요 네 그 다음에 레디코 딱 틀어 레디코 아... 애들 혼절 애들 혼절 여기가 겨울왕국이다 소독차 전이 밝았네 아... 다 같이 떼차네요 네 그러면서 온 세상이 구름으로 가득 차는 느낌 아... 기가 막히죠 사랑을 했다아 우리가 만나아 어... 기가 막혀요 이거 진짜 네... 아무튼 굉장한 거고요 이제 아이언맨으로 갑니다 아... 왜 안나오나 했어요 저 자식 아이언맨 강철협 식상한 거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오늘 다루는 것들 중에 식상한 거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자식이... 네? 아이언맨 집이 몰라 워머신 페퍼포치 다 같은 계율입니다 다 아이언맨 수트 타고 다니는 거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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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펄서 건을 써요 얘가 수웅빵 수웅빵 이거 수웅빵 가능하냐 네 순빵 리펄서 건으로 리펄서 빔을 쏘거든요 네 이게 작용 반작용으로 아이언맨이 하늘을 날게 해줘요 몸을 띄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빔이라면 불가능합니다 빔이라면 불가능합니다 네 빔이라면 빛입니다 빛 그쵸 그쵸 빛이죠 그냥 광자를 쏘는거에요 광자를 쏘는건데 네 이게 작용 반작용으로 몸을 띄울 정도의 힘이 절대 안돼요 아 그래서 아마 리펄서 빔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구요 네 리펄서 게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게스 아 게스 리펄서 신현규 게스 리펄서 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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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네 그래서 이 아마 저거는 빔이라기보단 노즐이 있을거구요 손에 아 손과 발에 노즐이 있고 노즐에서 고압에 연소가스가 나와서 그 가스로 뜨는 가능성이 높고 빛이 나가는건 일종의 연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아 그럼 실제로는 그냥 뭐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으로 보이게끔 한거지 실질적으로는 안보여도 무방한거였다 그쵸 그쵸 빛이 나갈 필요없다 게스가 날 가능성이 높고 안 보이는게 더 무섭거든요 사실 공격도 어 근데 이제 또 얘네들은 약간 시어로니까 퍼포먼스도 좀 있어요 네 퍼포먼스 필요하죠 퍼포먼스 뭔가 더 과하게 보여야 되고 막 이런거 근데 이 빔 형태가 물리적으로 힘을 줄 수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그 광집게라는게 있어요 광집게 광집게 빛집게 네 이게 뭐냐면 광집게 어 광자 자체가 압력을 갖거든요 네 이게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도 얘가 그 솔라 레디에이션 프레셔라고 해가지고 태양 빛 때문에 위성이 밀려요 네 네 이게 그리고 솔라 세일이라고 돛 돛 어 맞아요 위성이 돛을 달고 태양빛을 받아 이 광자의 힘으로 이렇게 항행을 하는 우주선도 있어요 봤어요 네 SF에 이용해서 봤어요 네 빛으로도 이동이 빛으로 이동한다 빛을 맞아요 빛을 마치 바람처럼 이용하는 이런게 있는데 이게 레이저 빔으로 잡는게 광집게거든요 네 네 근데 이 광집게 힘이 되게 약해요 약하니까 약하니까 사람의 몸을 뛰는건 이건 불가능하다 보는거고 비슷한게 또 이온 엔진이라는게 있어요 이온 엔진 아 이온 엔진 이온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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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가지고 그 힘으로다가 이제 추력을 하는건데 음 요 힘이 한겨울에 눈이 올 때 약간 그 한방눈도 아니야 네 싸래기 눈 네 싸래기 눈이 올 때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손을 뻗으면은 네 싸래기 눈이 손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정도 힘 힘이 에이씨 엔진 근데 거기 우주는 저항이 없으니까 계속 가득해 그렇죠 천천히 길게 봐 손등 위로 손바닥 위로 떨어지는 눈성이 정도의 힘이 쌓여서 이론적으로 거의 광속의 절반까지 가속되지 않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이온 추력은 꽤 네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있고 E-M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거 사실 중국에서 실험한 것도 있고 뭐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은 말씀 안 드릴게요 E-M 드라이브는 나중에 다룰게요 E-M 드라이브요? E-M 드라이브라는 또 추력 기술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는 뭐 아예 우주선 추력 기술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면 거의 무한동력 같은 게 있더라고 네 그냥 무한동력?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 보통 뭔가를 쏘고 그 힘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우주에다가 전자렌지 같은 걸 하나 놔요 네 여기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네 근데 전자렌지를 돌리기만 하면 이 안에서 지들끼리 뭐 하는 거고 뭐가 밖으로 나오진 않아요 네 근데 얘가 움직여 네 이게 물리법칙을 위배한다라는 평가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뭐 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이게 만약에 되면 진짜 말도 안 되나요?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상식이 다 깨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중국에서 실험을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네 나사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뭐 말이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나사에서 뭐 검증을 했다 네 나사에서 인정을 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고 네 뭐 나사에서 약간 무시를 했다 아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그 다친 개 안에서는 그렇게 보이나 실제 열린 개상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딘가에 에너지 교환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측면이 있죠 네 이것도 굉장히 또 많아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이언맨 네네 이 자식이 하늘을 날 때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공격할 때 이렇게 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올라가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자기는 뒤로 안 가고 앞으로만 가요 맞아요 맞아요 왜 그런 거예요? 선택적 왜 자기 법칙대로 해요? 아마 하늘로 갈 때는 밑으로 쏘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적하고 싸울 때는 등에서 나가는 거야 똑같이 밀어주는 거야?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뒤통수 봤을 때 없던데 뒤통수가 카메라가 카메라 감독이 잘 안 잡을 거야 아니야 저 발바닥에서 이렇게 땅에서 박는 거야 아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건 추천 그러면 이렇게 돼야지 몸이 이렇게 가오가 그렇죠 만약에 발을 고정하면 우리가 이제 직선 운동에 회전 운동으로 바뀌어서 토큰을 받거든요 그래서 각속도가 걸려서 뒤로 그치 뒤로 돼야지 각가속도 때문에 뒤로 날라가요 시가 뭐라고 왜 물리법칙을 어기냐 이 말이야 이렇게 서서 이쪽으로 쏘잖아요 그럼 이렇게 눕는 거지 그래 부자면 다야 아 이거 기계가 척추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부자면 뭐 물리법칙 그러면은 만약에 척추까지 잡아 기계가 네 그러면 쏠 때 머리라도 뒤로 가야 된다 아 목도 잡아 그럼 오케이 물리법칙을 다 지키면 호카이 꼴 난데 어 호카이 꼴이라니요 어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한 개를 채팅창에 있었어 아이언맨 바라니까 보면 아이언맨 바라 근데 약간 또 이게 좀 선진국 좋아하시는 느낌이 좀 있으니까 네 아이언맨 바라 아이언맨 토니스타크 바야 아니야 나 토니스타크 별로 안 좋아해 나 호카이 좋아해 호카이 싫어하잖아요 호카이 무시하잖아 왜 호카이 무시하냐고 저 어떤 우리 어 저 자식 부잡는다야 우리네 어떤 그 나약한 인간의 모습 뭘 나약해 호카이 세대니까 그걸 이겨내는 어떤 용기 두렵지만 하는 용기 아니 세대니까 그게 인간이지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안 티내니까 호카이 자꾸 약하대 호카이가 약한 건 약해서 좋아해 약한 건 팩트죠 약해서 좋아했다니까요 우리가 호카이를 선배님 대접을 하면서 시켜세울 순 있으나 그렇다고 호카이가 강하다고 우리가 잘못된 오 정보를 드리면 안 됩니다 약하긴 약해요 약한데 싸우잖아 아 호카이 센데 호카이 세요 세 자코 상대할 때는 세 세다라는 기준이 상대적인 건데 그러니까요 자코한테는 세 호카이를 어벤져스들이 지키는 걸 보면 저 자식이 문제야 아니 저 자식이 조금만 업그레이드 해주면 되거든요 왜냐면 신체 기본 신체빨이 뛰어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시기했어 내가 봤을 때 솔직히 슈트만 하나 줘도 재능을 시기하는 거야 왜냐면 호카이는 지원을 잘 안 받아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뭐 조금만 롤러 치면은 어 롤러 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어 럼블? 조금만 버프시키면은 어 못 말려 아무도 못 막아 못 막아 왕귀 왕귀 그러니까 얘는 재능이 너무 뛰어나서 조금만 버프시키면 얘는 설치고 다니겠다 안되겠다 그래서 참아 못하는 게 아닌가 아 아 근데 뭐 정치적인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텍스요 텍스같이 뭐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네 아이언맨이 어 그러니까 조금 여러가지 생각이 들거에요 아이언맨도 또 뭐 11호 때도 한번 싸우기도 했고 그치 근데 뭐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애들은 네 히어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아 돈이라도 많이 네 그러니까 이게 있거나 이게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뭐 방사능 거미한테 물리거나 네 아니면은 뭐 무슨 슈퍼 솔저 혈청을 받았거나 네 감마선 쬐거나 뭐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은 안 하는 게 맞다 그 그 이런 논리가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덜 덜 받은 무서운 사람이네 지가 지가 뭔데 토니스타크씨 무서운 사람이야 지가 뭔데 왜 그걸 고르냐 이 말이야 어 부자문 다냐고 그러니까 그 안군의 렌즈 삽입술도 사비로 했고 아 티가 안 나요 사실 그런 게 티가 좀 나야 되는데 아 제가 기억이 났네요 제가 아이언맨을 좋아했었어요 언제까지 좋아했냐면은 네 이게 분리가 안 됐을 때 그냥 기계적으로 탁탁탁탁 대고 아 근데 이제 언제부터 싫어했냐면은 띡! 누르면은 약간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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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이 하나도 없어 이러면 나 너무 싫어 그거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돼야지 멋있는데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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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베기 싫어 이게 그 약간 뭐라 그러지 우리의 정서에 좀 어긋나요 음 우리는 약간 트랜스포머 느낌으로 기계적인 공학적인 결합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노 단위가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이언맨의 나노 슈트는 가루삼겹살이랑 똑같은거에요 가루 슈트야 슈트를 가루로 만들어서 입는거죠 근데 얘가 그거 해주니까 스파이더맨도 그렇게 하고 저 와칸다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변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화를 왜 안해줘 마블도 가루삼겹살을 봤네 그러니까 가루 슈트 가루 슈트 그러니까 슈트를 가루로 입어보시겠습니까? 슈트가 가루야 그냥 이 가루 띄었다 저 가루도 붙이고 여기 읊어맞으면 이쪽 가루 옮기고 하잖아요 아 난 그 가루가 좀 쉬워요 가루 슈트가 가루 슈트 가루 슈트가 가루 슈트가 스파이더맨도 가서 그 멋있는 슈트 가루로 한번 입고 아 난 삼겹살도 그렇죠 난 3cm 돼야지 먹어 이게 우리의 정서 그렇죠 공학적인 마인드 뭔가가 물리적으로 접히고 박히고 근데 얘는 가루 슈트를 입는다 이게 잘못됐죠 자자식의 문제네 근데 아이언맨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동력원에 있어요 아 아크원자로 아크원자로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전세계 뭐 이터라는 이 프로젝트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이 핵융합을 통해 전기를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미 됐어 얘는 네 도넛 모양의 이 가슴에 있는 미니 토카막이라고 토카막 네 그러니까 이게 핵융합이라는 것은 엄청난 온도 엄청난 압력에서 네 이 억지로 융합을 시키는 거예요 네 이게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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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그 제가 그 디스코팡팡으로 비유를 한 번 했었는데 네 디스코팡팡 아저씨가 띄우면은 네 네 난리 나잖아요 네 네 난리 나죠 네 근데 재밌는게 디스코팡팡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네 가만히 있을 때는 우리가 뭐 잘 잘 지내죠 잘 지내요 네 네 잘 지내요 이게 이제 그냥 고체 상태 네 네 근데 아저씨가 슬슬 시동을 걸어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액체 상태 아 그리고 이제 오버하잖아요 네 그럼 좀 난리 나죠 네 네 네 난리 나면 이제 이게 기체 상태 아 그런데 가끔 디스코팡팡에 커플들이 타요 아 네 커플들이 타는데 아저씨가 막 올려요 대고팡팡 아저씨 커플 어떻게 되죠 가운데로 와가지고 막 어 커플이다보니까 서로 막 끌어안고 막 버티잖아요 네네네 하지만 아저씨가 더 세게 네 더 세게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네 떨어져요 커플도 분리되요 분리되죠 이게 핵분열 아 네 플라즈마 상태가 되어버려요 네 아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커플조차도 이게 결합이 풀려버리는 거야 네 지들끼리 난리가 나서 아예 그냥 결합까지 풀려버린 상태가 되니까 이게 이제 플라즈마 상태가 되고 네 근데 여기서 더 가 네 아저씨는 강도를 올리고 디스코팡팡이 한 이만하잖아요 네 디스코팡팡이 아저씨도 헤어져 1평이야 아저씨를 기계 돌려야지 뼈와 살도 헤어져 결별 아니야 아니야 결별 아니 아니야 아니야 뼈만 만나자고 그러니까 디스코팡팡 크기가 요만해져 네 그 다음에 엄청 세게 돌려 네 즉 고온 고압을 했을 때 네 커플들이 분리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남이야 네 저쪽 커플도 있어 어 근데 저쪽 커플 남자가 디스코팡팡의 힘으로 나한테 다가와 네 근데 내가 이쪽 커플 남자야 아 그리고 어이 흥미로운데 어 나는 정말 다가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저쪽 남자가 다가오고 나도 걸어가 팡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팡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뒷팡 아저씨 때문에 그러다가 두 남자가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미쳤다 디스코팡팡 때문에 아 이게 핵융합이에요 이게 핵융합이에요 이게 핵융합이에요 억지로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상적으로 이제 커플로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취향이 있겠지만 네 일단은 저희가 커플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애자분들을 예시로 든 거니까 네 근데 이분들이 본인들의 여자친구를 버리고 응 서로 합체를 합니다 네 끌어안아 어 이거가 얼마나 어려운 상태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네 핵융합이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아 네 두 커플이 헤어지고 갑자기 남남끼리 만나서 포옹을 한다 이것을 억지로 디스코팡팡에서 구현을 해냈다 그걸 토니 스타크가 해냈네요 그걸 토니 스타크가 요만한 토카막에서 해낸 거죠 근데 그럼 누구가 무서운 사람이네 만났네 토니 스타크씨 근데 어 이 핵융합이 고온 고압이에요 동굴 안에 세냈어 고온 고압이면은 얘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은 바닥도 다 녹아버리고 네 그릇에 담으면 그릇도 녹아버리고 아 그래서 도넛 모양이에요 왜냐면 얘를 어디론가 계속 날리면은 날아가는 동안은 아무래도 닿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근데 계속 날릴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 안에서 돌고 돌고 막 돌려 네 그러면 영원히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중력을 이기면서 계속 도는 거야 쉽게 말해 그래서 도넛 모양이에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좀 일가견이 있으니까 저 디자이너를 저렇게 한 거네요 창작자가 근데 저렇게 조그맣게 미니 토카막을 만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냉각은 또 어떻게 합니까 네 냉각 아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냉각 얼마나 뜨거웠겠어 왜냐면은 남자 둘이 이렇게 만났는데 얼마나 뜨거워 그치 뜨겁지 어 만약에 저게 진짜 토카막이고 저기에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네 에너지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그 완충된 전기자동차 네 완충된 테슬라에 어 우리 테슬라에서 나온 전기자동차가 그 완충된 자동차 배터리에 1.5조배 에너지가 나와요 저기서 네 네 제대로 된 도카막이면 핵융합이 그게 그만큼 힘들고 남남길이 끌어안지만 그만큼 엄청나게 막대한 에너지가 진짜 효율이 미쳤네요 진짜 그 정도로 뜨거운 거예요 그 상황이 네 근데 열이 안 난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보통은 보통은 저 정도 상황이면 쿨링에만 물이 2억 톤 정도 쓰여요 2억 톤 2억 톤 네 그래서 발전소 항상 바다 옆에다 진거 맞아요 맞아요 쿨링을 위해서 그래서 2억 톤에 물이 들어가니까 수증기도 엄청 날 거고 근데 약간 느낌이 컴퓨터 CPU 쿨링 느낌이에요 네 굉장히 비현실이다 지금으로써 저걸 어떻게 냉각시키느냐 그쵸 냉각을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봐죠 지금 공냉식인데 거의 그냥 네 저거 쉽지 않겠다 어떻게 하는 걸까 액체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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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릴래도 액체제소를 계속 유입해 줘야 되는데 아 그러면은 옆에서 누가 계속 통 돌리고 있어 거든요 그러면 아이언맨이 아니지 용가리 매니지 계속 나오지 용가리 매니지 가슴팍에서 계속 나와 막 뭐가 연기 수증기 장난 아닐 거고 용가리 아저씨지 거의 겨울왕국 엘사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지금으로써 굉장히 불가능하다 보이고요 아 토니 스테크가 냉혈하니여서 쿨링이 기본으로 된대 아 피도 눈물도 없어가지고 아 저자식은 부를만해 어 냉혈 아쿠원자로도 녹일만해 아니 시킬만해 근데 뭐 행동하는 패턴이 냉정하다고 해서 실제 온도가 낮느냐 요거는 좀 다른 얘기니까 절대 영역 초인이네 어떻게 보면 초인이야 그거 냉각시켰으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는 분야들이 아이언맨에 굉장히 여러 곳에 탑재되어 있다 네 요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 쉽고 네 근데 요런 질문 나왔거든요 어 수트 안에서는 안 닫히냐 한 대 맞았는데 네 안 닫히냐 충격이 안전해지냐 멍들었는데 어 그렇죠 멍든 사진 일부러 갖고 왔는데 수트를 딱 입어도 네 완충제가 없으면 그렇죠 예를들어 충격이 안의 사람한테 가질텐데 그렇죠 아이언맨은 일반인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안 다치냐 네 다칠 수밖에 없을텐데 그쵸 근데 재밌는 건 우리는 이미 수트를 입고 강한 충격을 받아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인류는 저희가요 네 언제요 언제일까요 수트도 입고 강한 충격 기사 기사 바로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 밖으로 나갈 때 아 네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을 통과할 때 굉장히 강한 쥐를 받으면서 어 수트 우주복을 입고서 나가겠죠 어 네 과학자들이 당연히 안에 있는 우주인이 다칠 것을 네 예측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뭐 우주선을 그냥 타기로 했는데 지금은 우주복을 무조건 입고 타요 네 완충제가 무조건 있습니다 아 네 어 라텍스? 템퍼 템퍼 들어보셨죠 저 썼어요 어 저는 박혀 그냥 몸이 저희집의 매트리스가 템퍼에요 아 저는 세구슬 떨어뜨면 통 어 맞아요 맞아요 그 형체 그대로 딱 붙죠 해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마 그 나사의 마크는 공식적으로 못 쓰더라도 아마 템퍼 매트리스를 사러 가시면 나사 기술력으로 뭐 했다고 어 맞아요 나사의 기술력 되게 애매하게 써있어요 나사 출신 뭐 막 이런 식으로 아 근데 나사에서 공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상업적으로 활용하진 않더라도 네 네 사실 우주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우주인을 위해서 개발된 소재가 바로 템퍼입니다 아 아 아 근데 이걸 활용해서 숙면 침구로 만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비싸구나 그렇죠 그리고 우주선이 이착륙할 때 네 우주인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겠죠 네 그때 처음에는 우주인의 이 허리보호대로 썼었어요 아 아 근데 그러다보니까 오 괜찮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주인을 보기에는 우주인 의자로 활용합니다 우주인 의자 오 앉아서 가는 의자에 이 소재로 썼었죠 아 네 이 템퍼가 특징이 무게를 고르게 분산을 해줘요 네 그리고 체온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템퍼매트리스는 몸이 받는 압력을 최소화해서 네 잠잘 때 뒤척임을 굉장히 줄여줍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라텍스 같은 소재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스프링 소재로 되어있는 것들은 내가 몸으로 밀어요 네 걔네들이 이제 밀리겠죠 네 밀리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 반발요 반발요 맞아요 네 내가 밀리면 밀릴수록 반대 방향으로 밉니다 걔네들이 그렇죠 네 작용 반작용이야 네네 그러면 스프링 매트릭스 뭐 라텍스도 마찬가지로 미는데 네 내가 자는 동안에 그 미는 힘이 네 나를 괴롭혀 아 나는 자는 내내 그 미는 힘과 싸우는 거죠 네 그 즉 나의 몸을 누르는 중력과 그 중력으로 인해 미는 힘 네 그 힘은 또 나를 미니까 네 그 안에서 이제 버티는 거예요 네 예 그 옛날에 광고 뭐죠 그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도둑이 우욱 떨어져가지고 띄워하는데 몰라 개별 스프링을 써서 개별 포켓 스프링 근데 개별 스프링을 써도 이 도둑 거는 못 느껴도 이 스프링이 나를 밀고 있다 템포의 강점은 뭐냐면 내가 눌린 그대로 그냥 고정이 돼요 그래서 얘는 나를 밀지 않고 그냥 내 몸 모양대로 눌러놔요 그 상태로 그냥 약간 진흙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안 좋아서 다시 바꿨어요 맞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안 좋아서 특히나 사랑이 많은 부부 신혼부부 반동이 전혀 없어 왜냐하면 신혼부부들이나 사랑이 많은 부부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부부 사이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작용과 반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그 활동들이 단순 반복적인 1차원 직선운동인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용과 작용이 없으면 들어간 채로 나오지 않는다 이 매트리스가 이건 마치 방방을 맨땅에서 이거는 사실 힘들죠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반동이 없는 채의 상호작용이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형태의 운동일 수 있습니다 즉 운동을 주는 주체가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반발력에 도움을 받지 않고 온전히 내 힘으로 오고 가는 거야 맞아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뚜기랑 놀아요 네 오뚜기를 밀고 오뚜기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띠웅 띠웅 하면 또 밀고 이게 재밌는데 마치 이 템퍼매트리스에서는 오뚜기를 밀고 오뚜기 누워 다시 내가 일으켜 내가 일으켜 아 그리고 다시 밀어 다시 일으켜 이것은 너무 힘들 수 있다 이거야 템퍼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지금 오뚜기랑 노는 건가 오뚜기가 나랑 노는 건가 내가 나랑 노는 건가 오뚜기가 내가 오뚜기랑 노는 건가 그렇죠 오히려 오뚜기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느낌 내가 공을 튀기는데 공을 딱 했어 바닥에 붙어 다시 집어 맞아요 바닥에 붙어 다시 집어 암튼 요 정도의 비유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저는 이거 찾는데 이번에 아 근데 좋아요 25일날 와요 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만족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은 한번 누워보세요 백화점 가서 아 그건 진짜 처음에 누우면 신기하긴 해요 눕는 순간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 와 그냥 템퍼를 몰랐던 과거의 나를 회초리로 때리고 싶어요 왜 더 빨리 알아보지 않았는데 왜 이제야 누워봤느냐 아 어 왜 이제야 누워봤느냐 나도 처음엔 그랬어 이게 나사 기술력입니다 아 네 전 왜냐면 허리가 네 그렇게 꺾였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옆으로 밖에 묻죠 어 특히나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거 이거 하니까 고정 이렇게 하고 잘 수 있겠더라고요 어 근데 왜냐면 옆으로 누워도 다들 괜찮은 게 우리가 옆으로 눕게 되면은 매트리스가 많이 눌려요 네 그럼 많이 눌린다는 말은 그만큼 나를 많이 민다는 거야 지금 내가 네 이게 힘들거든요 네 근데 템퍼 같은 경우는 아무리 깊게 눌러도 얘가 나를 밀질 않아 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좀 언얼비로 유명하거든요 언얼비 네 그래서 제가 옆으로 누우면은 이게 너무 넓어갖고 줄리안강 고개가 막 이렇게 돼 줄리안강 보기에는 안 그렇지만 언얼비로 유명합니다 아 네 제가 개인적으로 줄리안 계도 그렇죠 줄리안 계도 근데 그래서 제가 옆으로 자는 게 너무 힘들다 너무 먼 거야 근데 너무 웃으시니까 거짓말 같잖아요 아니 줄리안 강님이 맨날 자기 만나면 사람들이 옆으로 잘 때 어떻게 자냐고 맨날 물어본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신다고 너무 웃으시니까 너무 거짓말 같지만 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어요 셋주에 가장 좁은 것 같은데 이건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이게 어깨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어깨가 거의 양자 어깨라고 양자 어깨 중첩 어깨라고 이게 우통을 벗기 전까지는 몰라 진짜로 근데 그 캠퍼에는 딱이다 딱이다 박히니까 쑥 들어가도 박히고 나니까 머리가 딱 닿는 거죠 이렇게 안 그러면 밀어낸 힘 때문에 좀 힘든데 베개도 그리고 그런 거 있거든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세트예요 세트 어쨌거나 뭐 나중에 뭐 템퍼 광고 들어오시면 잘 하시면 됩니다 아 아직 이게 광고가 아니니까 네 네 잡은 물고기 뭐 광고 줄까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또 나사 거다 보니까 이게 해외 거야 그래요 해외 거라서 아무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사의 기술력으로 참 좋아 잘 쓰고 있고 아이언맨 같은 경우가 분명히 저 템퍼를 이 안에다 발랐을 것이다 아 네 분명히 내장으로 내장으로 발랐을 것이다 이렇게 좀 그렇죠 이게 두께에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제일 비싼 걸로 발랐을 것이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거 아이언맨이 일반인인데 뭐 강화인간이 아닌데 아무리 슈트 템퍼 슈트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뭐 타노스 같은 경우가 펑펑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충격량을 어떻게 일반인이 뭐 뼈가 다 박살이 안 나고 어떻게 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사실상 아무리 완충대가 좋아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 쉽게 말하면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다니면 사고 났을 때 지켜주죠 어느 정도 지켜주죠 그렇죠 그렇다고 매일 사고가 나나 그건 아니죠 오토바이 헬멧을 잘 쓰면 사고 정말 위험한 순간 나를 지켜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매일 사고가 난다면 매일 타노스가 내 머리를 때린다면 이미 나는 골병 들죠 그렇죠 그래도 한 대라도 맞으면 완전 박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오토바이 헬멧을 안 썼을 때보다 낫죠 그런 거야 이 슈트가 근데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매일 맞잖아요 매일 싸우고 그러니까 사실 골병 들죠 골병 들죠 이게 팡 했을 때 많이 여기가 뼈마디가 다 조각이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관절들은 이미 거의 다 나갔을 거예요 연골도 많이 달았을 거고 나이도 있고 나이도 있고 뼈도 안 붙을 나이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언맨이 나중에 뭐 이게 수트 만들어서 알맹이 없고 수트 혼자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걔도 극단까지 온 거야 더 이상 저는 거기까지 봐요 집에 아이언맨이 한 토니 스타크가 복제인간? 어 아 그럴 수 있죠 몇만 명이 있어요 의식 이렇게 넘겨가지고 세네 명만 있고 안에서 만들고 다 소진되면 몇 개 더 뽑아내고 그럴 수 있죠 채우고 폐기하고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자기가 자기를 폐기해 자기애가 강해서 그 짓은 안 할 것 같아 아 폐기 못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아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돼 왜냐면 일반 남성이 엄청난 거의 그냥 공격을 버텨낸다는 게 슈트 하나로 템퍼 하나로 그러니까 그게 근성 아닐까요? 이게 근성이죠 뭐 근데 굉장히 생명에 대한 생존에 대한 집착은 있을 겁니다 아이언맨이 왜냐면 이게 많잖아요 이 세상 인간 세상 현생에 두고 온 게 많기 때문에 쓰고 죽어야죠 아마 쓰고 죽어야 돼 생존에 대한 욕구는 누구도 이길 수 없겠다 그렇게 좀 보입니다 딸도 있고 정말 정말 훌륭하신 부자죠 딸이 있어요? 아이언맨 딸 있죠 그래요? 네 아이언맨 3천만큼 사랑해 때리잖아요 3천만큼 사랑해 요게 또 애매한 숫자이긴 하거든요 3천만큼 사랑해 3천만큼 사랑해 야 그거 왜 몰라? 아 이거는 이게 눈물 좀 나는 부분인데 네 엔드게임은 안 보셨어요? 3천만큼 사랑해 아무튼 요거 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음 연구 가겠습니다 앤트맨 대 와스프 앤트맨과 와스프 와스프는 그냥 그 앤트맨하고 똑같아요 능력이? 똑같죠 똑같은데 비행 능력이 좀 있죠 비행 능력이 있다 날라다니구나 개미를 만들어 놓으니까 버리잖아 벌 네 뭐 좀 애매하다 애가 좀 걸어다니다 보니까 좀 개미 타고 다니잖아요 그럼 이제 아예 날개도 달아주자 그래서 이제 날파리 날파리 정도죠 훨씬 더 좋네요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사실상 근데 개미도 수컷 개미는 날거든요 되게 슬픈 거예요 앤트맨은 남자인데 마침 또 일개미야 그냥 수컷 개미 이렇게 생식 능력이 있는 개미가 아니라 일개미는 원래 암컷인데 일개미는 그냥 생식 능력이 없으니까 일만 해요 암컷도 아니고 그냥 생식 능력이 아니고 로봇 천둥이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수컷 개미가 또 있고 여왕 개미가 또 있고 수컷 개미는 생식 능력이 있으니까 여왕 개미랑 또 이렇게 짝짓기하고 날아가기도 하고 그러면 일개미는 뭐 성의 개념이 없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게 굳이 의미가 없고 그냥 여왕 개미가 계속 이렇게 나뉘는데 곤충 쪽은 또 되게 복잡하고 재밌는 게 많아요 벌은 다 뭐 일벌이 암컷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개미도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또 한번 찾아보면 일개미는 암컷이라고 돼 있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거나 여왕 개미가 일단 다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다른 여왕 개미만 그렇죠 그렇죠 개미 진짜 재미있게 봤었는데 옛날에 소설 저 소설 진짜 재미있게 봤어요 베르나르베르베르배르 너무 재미있었어요 저는 거기 수수께끼 나올 때마다 풀리기 전까지 다음 페이지 안 넘어갔어요 그거 풀었어요? 저 다 풀었어요 1 1 그거가 제로 걸렸어요 그게 한 이틀 동안 고민했어요 근데 한참을 보다 보니까 이게 만약 숫자가 아니라면 어떨까 거기에서 풀렸어요 이게 1, 1, 1, 1, 2, 1, 1, 2, 1, 1, 2, 1 이걸 딱 쓰는 순간 와 그때 이렇게 쾌감 이거 제가 변형해서 막 새로운 거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릴 때 되게 재밌게 놀았죠 중학교 때 그게 중학교 때 1학년 때 읽었나 그랬던데 아 저 너무 재밌었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개미 개미? 어 저 스포 안 했어요 제가 11112, 215, 1121 이거 스포 아니죠? 30년 전 사진인데 그리고 아직까지 안 봤으면 안 보시는 겁니다 어쨌거나 양자역학 히어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양자역학 때 설명을 드렸죠 원자역과 전자 사이가 비어있다는 거 그리고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피밑자로 그 간격을 조정함으로써 원자의 크기가 바뀌니까 몸이 엄청나게 커졌다가 엄청나게 작아졌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건 양자역학 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거리 조절로? 네 이거는 앤트맨이 커지는 원리 작아지는 원리를 양자역으로 설명을 드린 건데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해야죠 물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과연 되는 거냐 네 왜냐하면 개미를 타고 날아다닌단 말이죠 앤트맨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를 바꾼다는 것은 원자의 질량에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아 질량은 그대로야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앤트맨이 몸무게가 80kg이라 치면 개미를 못 타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게 개미를 타요 작아지면 아 이 말은 뭐냐면은 작아진 만큼 질량도 변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특수상약성 이론에 따르면은 네 질량 에너지 등가 법칙이 성립을 해야 돼요 아 이 말은 뭐냐면 앤트맨이 질량을 잃어서 개미에 탔다? 네 잃어버린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방출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네 질량 에너지 등가니까 네 사실상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야 돼요 아 아 인간만큼의 질량이 사라진 정도면은 네 어 타노스 그냥 즉살이죠 차오즈 공격으로 어 그러니까 앤트맨 차오즈 공격으로 어 차오즈 공격인데 차오즈는 상대는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앤트맨이 싸울 필요도 없어 아 앤트맨이 타노스 눈앞에서 작아지면 돼 개미만큼 작아지면 똥꼬치 적을 필요도 없어 어 질량 에너지 등가 교환으로 인해서 타노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 그럼 반대로 작은 게 커지려면 엄청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나요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아 그만큼의 질량을 또 만들어내야 되니까 아 에너지를 잃어야 돼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질량이 작아지고 줄어들거나 네 질량을 얻는다라고 보면 너무나도 큰 맥락이 사라져버려요 음 네 그래서 질량은 보존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아 아 개미가 거의 미쳤다 네 몸무게 80kg 들고 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개미는 자기 몸에 100배까지 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아 그냥 나는 건 또 다른 문제지 않을까요 그럼 80kg이면 어 그러니까 사실상 나는 게 아니라 헬창 개미가 키가 큰 거죠 그러니까 업고서 걸어다닌다고 봐야 돼요 아 아 아 왜냐면 이 나는 거 자체는 그 정도 무게를 저 정도 크기의 날개로 날 수가 없어요 개미 콜먼 네 하하하하 개미 콜먼이면 가능 3대 몇이야 그럼 아 이게 어제는 업고 다닌다가 맞을 것 같아요 네 업고 다닐다 개미 콜먼이 업고 다닌다 네 이렇게 받을 것 같고 근데 잘 보면은 이게 질량을 잃지 않는다라는 걸 주장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 게 근데 싸울 때 네 앤트맨이 작아진 채로 때리잖아요 네 만약에 질량을 앤트맨이 잃었다면 네 날파리가 나를 향해 날아오는 거예요 네 안 아파 사람이 느끼지도 못해요 느끼지도 못해 근데 앤트맨이 때리는 주먹을 맞고 사람이 뒤로 날아가요 어 그쵸 거기서는 이거는 이 개미만해진 앤트맨은 질량이 소실되지 않았어요 아 완전 오류네요 완전 오류네요 때릴 때는 때릴 때는 질량이 보존되고 개미 탈 때는 개미 탈 때는 질량이 사라져요 음 이거 굉장히 오류죠 만약에 질량이 줄었다면 F는 MA이기 때문에 이 힘도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가속도가 똑같은데 그렇죠 네 이거는 질량이 원할 때는 돌아오고 원하지 않을 때는 사라지고 네 이거 너무나도 큰 오류입니다 아 선택적 질량 선택적 질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질량을 막 그렇죠 역가락처럼 바꿔보는 네 이런 큰 오류가 있기 때문에 개미가 업고 다닌다 라는 설정이 들어가 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저 자식은 표리부동하네 뭐 다르네 그냥 공존할 수 없는 게 맞아요 맞아요 과학적으로는 조금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한 히어로인데 어쨌거나 과학적인 용어들을 많이 갖다 쓰는 히어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건물도 막 줄여서 막 캐리어처럼 끌고 다니잖아요 질량이 그만큼 건물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핌입자로 줄여 네 그러면 뭐 35만 톤인데 네 어떻게 끌고 다녀 캐리어처럼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캐리어처럼 끌고 다녀 그렇죠 이거는 사실 잘못된 오류죠 그러면 이거는 비슷한 건데 드래곤볼에 호이포이 캡슐 있잖아요 네네 그건 가능합니까 그것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안 되죠 그것도 질량 소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안 그러면 호이포이 캡슐 이렇게 던질 때마다 거의 뭐 산 3개씩 없어져야 돼 폭발 때문에 네 와 산이 뭐야 뭐 거의 뭐 산맥 와 대륙 아무튼 엄청나죠 네 요거는 사실 질량이 해결이 돼야 된다 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돌아오는 질량이다 요거는 사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 세계관에서 요거 해결해야 되고요 또 큰 오류가 있습니다 요게 앤트맨이 작아질 때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아 네네 네 이 원자모형이 틀렸다는 건 다 아시죠 이제 원자핵과 전자사의 거리가 엄청 머이잖아요 엄청 머이잖아요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앤트맨이 저것보다 작아지거든요 네 네 앤트맨은 원자핵과 전자사의 거리를 조절하는 히어로입니다 즉 아무리 작아져도 원자핵보다 작아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앤트맨이 원자핵보다 작아지는 장면이 나와요 요것은 아주 아주 큰 과학적 오류다 아 아무리 작아져도 원자핵보다 작아질 수는 없습니다 저 원자핵이 어 다른 원자핵들이 많이 뭉친 원자핵 아니에요? 어 그런건 없죠 하하하하 그런건 없죠 네 원자핵입니다 그냥 네 어떤 원소 어떤 원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원자핵이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 볼게요 그 다음 이제 헐크로 가보겠습니다 헐크 헐크 표정 지금 왜 포즈가 좀 이렇게 그렇죠? 유혹하는 것 같죠? 하하하하 오우 왁싱했네 네 그렇죠 이게 나 오늘 한가요 영 이 겨드랑이 오픈이 네 어떻게 보면은 페로몬 방출 포즈인데 헐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어 겨드랑이가 이제 신체에서 가장 그 연약한 부분이거든요 이 이 가죽이 연약한 부분이에요 어 고양이로 치면 배를 보여주는 거랑 비슷해요 어 자기의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그것조차 근데 근육 느낌 그게 그래서 이제 제로투가 인기 있었던 건가 어 이 자기의 가장 약한 약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응 이게 어필하지 않았나 쓰읍 요거 이제 아마 페로몬 얘기가 살짝 뒤에 나오니까 네 네 일단 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 네 왜냐면은 어 이게 이게 남성들이 되게 좋아하는 모습 네 여성들에게 되게 매력을 느끼는 그 순간이 이제 이게 머리 이렇게 묶을 때 아 머리 묶을 때 아 요것도 기가 막히거든요 이 끈 입에 물고 아 미치죠 미치죠 진짜 미쳐요? 무심하게 미쳐요? 이게 탁 이렇게 무심하게 네 근데 이게 인간은 사실 페로몬이 나오질 않으니까 네 네 이제 퇴화가 됐어요 페로몬을 감지하는 이 야콥슨 기관이라는 게 퇴화가 돼가지고 네 요게 아마 뒤에 살짝 나올 겁니다 네 일단 홀크부터 갈게요 네 폭대면 초능력이 생긴다 네 요거는 불가능하다 그냥 네 많이 아파지죠 그냥 네 그 감마선 같은 방사선은 사실 의료용으로 사용이 많이 돼요 네 그런데 대량의 감마선은 무조건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손상된 거 아니야? 아 아니죠 쟤는 엄청난 몸을 얻었잖아요 강화된거지 사실상 세포가 손상되고 심지어 심지어 암세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고 그래서 헐크는 어떻게 보면 사실 어 다른 거짓네 꿈이죠 이 어벤져스에 들어간 자체가 꿈이죠 네 그냥 실제로는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병상에 누워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네 지금 꿈 꿈속에서 병상에 누워서 약간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쵸 그쵸 슬픈 일이죠 네 그리고 토니 스타크가 제일 문제야 프로페서 엑스 아 짜비아 교수 요거는 진짜 할 얘기가 좀 꽤 많은데 좀 간추려서 네 어 미국 듀큐드 듀쿠대학교에서 ESP 카드로 텔레파시 맞추기를 206명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네 각각 테스트에서 20% 이상의 적중률이 확인이 됐어요 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네 이거를 어 ESP 어 뭔가 투시 응 이런 것도 초능력이 정말 가능성이 있겠다 네 텔레파시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도 있겠다 네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오 네 근데 요거는 사실 이제 초능력에 대한 가능성도 과학적으로 뭐 증명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아직은 네 그런데 저는 조금 관점을 바꿔서 네 어쨌거나 이분이 약간 정신 쪽 관련된 초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죠 네 네 근데 머리를 미셨단 말이에요 네 네 머리에 무언가를 연결합니다 이 장비를 싸요 셀레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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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레브로를 싸는데 무언가를 연결할 때 꼭 밀어야 했을까 어 네 네 그 영화 나오는데 그 감도 올리고 싶으면 밀라고 그쵸 그니까 네 이거에 궁극적인 저는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 있어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머리에 무언가를 연결할 때 꼭 밀어야 했을까 아 그리고 만약에 이 모를 잃었을 때 네 텔레파시가 정말 잘 터질까 아 네 요거에 대한 질문이 실제로 침착래니님 카페 게시판에 있었고요 네 어 주펄님께 전화 자문 필요라고 적어주셨는데 네 오셨잖아요 이미 네 그래서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더 도움이 될까요 그 머리카락을 좀 제거해서 감도가 좀 더 좋아질까요 당연히 좋아지죠 아 좋아집니까 당연히 좋아집니다 여기 되게 많이 방해를 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 쓰는 헬멧 있잖아요 네 그 안에 혹시 건강검진받을 때 심전도 검사 해보셨어요? 어 예예예 보면 이렇게 뽁뽁이 같은 거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붙이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털이 없어야지 잘 붙습니다 오 뭐 이렇게 뭐 뭐 칠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뭐 뭐 아니요 그 안에 뽁뽁이 있어요 이게 와 이거 봐 이거 봐 보세요 어 머리에 전극을 부착하면 뇌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어 근데 어 저분도 머리가 있죠 네 머리가 있어도 할 수 있어 큰 문제는 없다 어 큰 문제는 없다 네 아 이거 없었으면 근데 여기도 더 딱 붙일 수 있는데 다 붙일 수 있는데 제가 선정리에 좀 불편하네요 어 그렇죠 근데 어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을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어 이미 프로페서엑스는 시작됐다 아 근데 약을 먹기도 좀 그렇고 네 어 심기도 그렇고 시간도 없고 바쁘니까 네 이참에 핑계를 대자 뭐라고요 아 지금 원래 그냥 자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네 자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장비를 하나 만들었는데 요거 쓰려면 이게 없어야지 어 이게 없어야지 돼 네 어 그래서 너희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 내 얘기를 들어봐 아 그래서 밀어 쓸 수 있다 아 그냥 회사원인데 네 그러니까 안 밀어도 되는데 실제로 무슨 장비를 네 실제로 아까 그것처럼 요거요거요거요거 감도 셀레브로 어 이게 머리카락이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아 이게 꼭 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면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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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네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니까 사실은 조금 인과관계가 없는 사건들을 결합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아 예 저는 좀 그렇게 보여요 예 굳이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 근데 정그가 지금 꼽았잖아요 네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네 만약에 이제 우리 호민 형님 말씀이 옳다라고 했을 때 네 왜냐면 과학은 여러 개의 측면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다원주의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뇌파 신호 어 미세 전기를 기록하는 겁니다 네 아까 전에 요 장면은 네 그렇죠 나오는 걸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텔레파시라는 것은 한쪽만 받는 게 아니죠 어 양방향이죠 주고 받는 거죠 그렇죠 수신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은 어 일종의 전자기파 형태로 나갔다 들어왔다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런 측면이면 신체 자체가 안테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게 안테나 역할을 한다면은 재밌는 게 실제로 주차장에서 네 주차장에서 차량 찾아보셨어요 삑삑 이걸래요 삑삑으로 네 잘해봤어요 잘해봤어요 근데 이게 차량이 어 왜 여기 없지 이럴 때 있잖아요 좀 멀리 됐을 때 못 찾을 때 맞아요 이때 턱 밑에다 대고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요 턱 밑에 여기다가요 리모콘을 네 리모콘을 그냥 누를 때랑 내가 턱 밑에 대고 입을 벌리고 누를 때랑 이 신호가 멀리까지 가는 게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이 머리가 네 특히나 입을 조금 벌려 어 어 그러면은 머리가 안테나 역할을 해요 퍼트려요 네 그리고 입을 왜 벌리냐면 네 입은 일종의 방향키 역할을 합니다 네 이거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 그냥 리모콘을 눌렀을 경우에 80m 거리까지 수신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차가 연결이 돼요 네 근데 만약에 머리에 대잖아요 네 125m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늘어나요? 네 거의 한 50% 이상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지하주차장 갔는데 어떤 사람이 삑삑삑해서 이러고 있으면 오늘 방송 보신 분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어 오늘부터는 충분히 가능하죠 아 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것도 지금 그 머리가 크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더 이래요? 머리가 클수록 더 멀리라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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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 차가 있을 법한 반향을 향해 입을 벌리고 턱에 대고 누르시면 몸이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직박이형 카이엔이거든요. 카이엔을 직박이형 여기다 대고 강동부에서 삑하면 압구정에 있는 카이엔이 반응할까요? 그 정도면 턱에 대는 걸로는 안 되고 셀레브로를 차야 돼요. 배에다 하면 돼. 배꼽에다가 하면 돼. 셀레브로 껴야 돼요. 머리 밀고. 배꼽이다. 근데 이제 간혹 이 프로페서엑스의 안티들이 좀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주장이 뭐냐면은 자기 머리카락도 못 지키면서 지구를 지킨다. 너무하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분도 계세요. 지킬 거면 네 머리부터 지켜라. 근데 이거를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좌측 하단에 원펀맨 님도 계시죠? 원펀맨. 충분히 지키죠? 머리를 못 지킨 게 아닙니다. 안 지킨 거야. 지킬 필요가 없어서.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명대사가 나와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네. 이분들의 능력 때문에 그만큼 소중한 걸 잃은 분들이에요. 네. 네. 프로페서엑스 원펀맨 이분들은 머리를 못 지킨 게 아니라 본인들이 얻게 된 능력 때문에 머리를 잃은 거죠. 싸우다가 이렇게 다 날아가던데? 그쵸. 좁은? 잃은 거요. 그리고 심지어 프로페서엑스는 휠체어까지 타. 아... 허리까지 잃었어. 그 흉탄에 맞았어요. 머리와 허리를 잃었다? 그만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되게 슬픈 일이죠. 그리고 손금이 없어요. 많이. 나폴레옹이 자기 손금 이렇게 뜨잖아요. 손금은 랜덤입니다. 과학적으로 이게 아니에요? 수명이랑 무관하죠. 그래요? 네. 나폴레옹은 왜 섞었어요? 나폴레옹은 정신 차리려고 졸릴 때. 졸려서 그런 거죠. 개두님도 한번 섞어야겠는데? 저는 졸리질 않으니까. 섞어야겠네. 괜찮아요. 여기까지가 2단계였고요. 이제 반절 왔어요? 아니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왜요? 왜냐면 뒤쪽은 사실 뇌절이 많기 때문에. 어쨌거나 두 번째는 과학적으로 가능하나 지금은 불가였고 이제는 지금 당장 가능이기 때문에 이건 좀 설명이 수월하고 4번은 또 짧거든요. 뇌절 자체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3번 호크류. 네. 호크류죠. 호크아이류. 호크아이류? 과학적으로 당장 가능? 네. 데드풀 울버린 x23. 데드풀이 가능해요? 울버린이 가능하다고요? 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능이라기보다 네. 이분들은 지금 꼭 필요한 히어로입니다. 아.. 필요하다. 네. 꼭 필요하다. 네. 뭐 이분들의 재생능력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다만 이 세분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탄소중립 히어로라고 구분을 합니다. 탄소중립 히어로? 아.. 에너지를 안 써. 그렇죠. 우리가 플라스틱을 안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오염되니까 오염되니까. 맞아요. 플라스틱을 안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네. 분해가 안 돼요. 아.. 맞아 맞아. 생산량은 증가하는데 누적되기 때문에 이게 오염 문제로 가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다? 생분해 플라스틱 이런 걸 고민하는 단계라는 거죠. 음.. 예를 들어 울버린이나 데드풀로 빨대를 만든다? 네. 이것은 계속 재생되니까 계속 빨대를 만들 수 있겠죠. 네. 무한하게 스타벅스에 공급을 한다면 이것은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생분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분들로 빨대를 만든다는 건 친환경적이며 공해도 없고 무한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데드풀 빨대요? 데드풀 몸으로 만든 빨대? 아.. 너무 입에 들기 싫은데요? 네. 울버린 몸으로 만든 빨대.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마치 우리가 뭐.. 이.. 인공배양육을 먹는 게 조금 거부감이 난다던가 네. 저건 사람 사회잖아요. 인공배양육이 아니고 아니.. 실제 사람 사회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리고 혹시 똥으로 만든 고기 아세요? 똥고기? 네. 똥고기. 루왁 말고요? 아니.. 똥으로 만든 커피는 똥을 씻어내고서 루왁 커피를 먹는 거잖아요. 똥 씻어내고 하는 거였어요? 아.. 똥 씻어내고 루왁 커피는 고양이, 사양 고양이 똥으로 만드는 커피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 형은 자꾸 똥 타먹는 건 줄 알아. 루왁.. 혹시 루왁 커피 드셔보셨어요? 먹어봤어요. 맛이 어때요? 괜찮아요? 향이 너무 그윽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 지금의 루왁 커피는 예전과 많이 달라요. 아.. 지금 먹는 루왁 커피는 큰 의미 없습니다. 어.. 왜죠? 예를 들어서 루왁 커피가 맛있는 이유가 사양 고양이가 커피를 먹으면 사양 고양이 몸 안에서 일종의 커피를 맛있게 하는 일종의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 것 같죠? 네네네네. 그리고 나서 소화돼서 나온 커피똥에 있는 거를 커피를 만들 맛있는 거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에요? 오늘 제가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거라고 보이네요. 그러면. 네. 네. 사양 고양이의 몸에는 커피를 맛있게 만드는 메커니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 그럼 뭐예요? 그냥 똥이 맛있는 거예요? 어.. 루왁 커피가 뜨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노예들은 네. 과거에 이.. 농장.. 농경지가 있었죠. 네. 그리고 주인들이 있었고 이 노예들이 있었어요. 네. 농장주들은 여기서 수확하는 커피를 커피를 다 마셨어요. 네. 근데 노예들 네. 경작지에 있는 커피 손 댈 수 있습니까? 못 대죠. 못 대요. 손 날라가죠. 못 대요. 못 대기 때문에 이.. 노예들은 커피를 못 먹었는데 네. 노예들이 커피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바로 사양 고양이 똥에 있는 커피를 먹는 겁니다. 아.. 그렇게까지.. 네.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사양 고양이 똥에 있는 건 사양 고양이가 먹고 배설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농장주가 먹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농경지에서 훔친 게 아니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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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사양 고양이의 후각이 굉장히 예민해요. 네. 사양 고양이가 따먹은 농경지의 커피? 맛있는 커피야. 특강? 네. 이 농경지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콩만 골라 먹어요. 아.. 사양 고양이는. 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미친놈이네. 노예가 사양 고양이 똥에서 추출해 놓은 커피는 이 농경지 전체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콩만 모은 액겠습니다. 심지어 다 소화도 안 시키네. 미친놈. 소화 안 돼요. 제일 맛있는 거 따먹고. 사양 고양이는 커피를 전혀 소화시키지 못해요. 이 말은 뭐냐면 노예들은 자연스럽게 농경지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만 모아 마신 거예요. 아.. 미쳤다. 그래서 사양 고양이 똥 르와 커피가 유명해진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소비하는 수출하는 대부분의 르와 커피는 사양 고양이를 사육해요. 그냥 먹여 그냥. 걔네들한테 먹여요. 아! 의미가 없네요. 의미 없어요. 그냥 먹이는 커피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심지어 진짜 사양 고양이 똥 커피라고 해서 르와 커피라는 증거 때문에 수출할 때 똥까지 같이 수출해요. 그걸 씻어서 우리가 커피를 볶습니다. 아.. 즉 그냥 농경, 농장주가 먹인 커피를 우리는 똥 묻은 걸 씻어서 먹는 거일 뿐이에요. 아.. 즉 옛날처럼 사양 고양이 똥 커피는 의미가 없다. 근데 왜 더 맛있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플라시보야. 플라시보야 그게 바로 우와! 이거 루아 커피야? 그 최고급 커피야? 대박! 최고급인 이유는 야생에서 자란 사양 고양이가 맛있는 커피콩만 골라 먹었기 때문에 최고급 커피였던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까지는 좀 약간 조용했거든요? 네. 똥 얘기하니까 신났어요 지금. 똥 얘기는 못 참아. 네. 그래서 지금 사양 고양이 똥 커피는 의미가 없고 또 역길로 많이 새가지고 조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똥에서 우리 똥에 영양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전히. 네. 거기서 추출한 걸로 고기를 배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과학자들. 왜요? 이게 뭐냐면은 버리는 게 없는 거죠 일종의. 인류를 위한 거죠. 인류를 위한 거. 네. 근데 얘기를 듣고 먹잖아요. 네. 어우 좀 기분이 안 좋아. 안 좋죠. 똥을 어떻게. 똥에서 만든 고기? 똥고기. 똥고기. 그래서. 똥고기를. 만약에 울버린 몸으로 만든 빨대입니다. 하고 스타벅스에서 배포를 하면은. 어우 쉣. 기분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됐습니다. 네. 똑같은 탄소중립 히어로인데. 네. 요 친구가 있어요. 탄소중립 히어로. 탄소중립 히어로. 좀 더 친환경적이면서 거부감이 없는 히어로. 아 그루트. 얘는 식물성이고. 그렇죠. 나무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가 나무로 만든 빨대. 나무로 만든 종이 쓰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괜찮아요 그루트는. 그루트 진짜. 네. 그래서 괜찮은데. 문제는 그루트 자체가 문제가 좀 있어요. 아. 뭔 소상이요? 네. 왜냐면은. 예를 들어 뭐 데드풀이나 이런 분들은. 이. 약간 암세포에서 따온 거거든요. 네. 무한하게 재생되는 세포들이에요. 근데 그루트 같은 경우는. 얘가. 그. 식물이잖아요. 네. 그리고 얘가 에너지 뭘 넣었습니까? 에너지를 뭘 얻는데. 어디서부터 얻죠. 에너지를. 광합성. 식물은 광합성에 섰죠. 네. 네. 만약에 그루트가 무한하게 자신의 몸을 재생시킬 수 있다면. 네. 광합성을 해야 돼요. 네. 광합성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엽록체입니다. 엽록체는 줄기에 없어요. 잎에 있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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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루트를 보세요. 몸의 대부분이 줄기와 뿔입니다. 와. 잎사귀가 거의 없어요. 적어요. 너무 적어. 머리에만 조금 있거든요. 네. 저걸로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에서 에너지원을 만든다는 거는 비율상으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네. 즉 얘는 광합성도 못하면서 무한하게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척을 하고 있는 굉장히. 사짜네. 네. 사짜입니다. 아. 잎사귀가 너무 적군요. 그래서 만약에 이 그루트가 현실적인 히어로가 된다고 하려면. 네. 무성해야 돼요. 잎사귀가. 거의 아마존 정글 느낌의 히어로가 되어야 되는데. 훨씬 많아야 돼. 줄기랑 뿌리만 있어. 아. 네. 이거는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아. 깊이 깊이 저거. 아. 그리고 저 자식 그 땅에 뿌리받고 그 땅에 그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도 못 봤어. 아. 그런 경우도 없어. 그걸 해서 그 이산화탄소랑 합쳐가지고 빛이랑 해가지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 자식들. 암튼 잎사귀 비율이 너무 낮아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따로 그 쌀밥 먹어. 그러니까 아마 따로 뭐 고기 굽고 해요. 얘가 뭐 먹을 수밖에 없어. 나무가 고기를 굽는다고. 네. 왜냐하면은 식물학자가 자문을 안 한 겁니다. 이거는. 네. 비율상 너무 적어요. 모르긴 몰라도 쌀밥 먹을 거야. 맞아요. 밥 먹을 겁니다. 제 생각에도. 분명히 그렇고. 그 다음 맨티스입니다. 오우 맨티스. 피부 전도성 변화를 통해 감정 상태를 감지하는 히어로죠. 오우 맨티스는 뭐야. 어.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네. 실제로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만지면은 미묘하게 감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 실제로요?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어. 어떻게요? 손바닥을 이렇게 만지면은 손바닥에서 나는 땀. 아. 뭐 온도. 네. 여러가지 것들로 일반인도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전 지금 제 감정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만져도 모르겠는데요. 어. 경험을 많이 해야죠. 사실.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차근차근. 어. 이거 소개팅에 스킨십하는 법 저장. 요거 좋죠. 아. 예를 들어 딱 소개팅할 때. 어. 혹시 어벤져스에서 맨티스라는 히어로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아. 아. 알아요. 어. 그러면은. 어. 이게 이제 피부 전도성 변화를 통해 감정 상태를 이제 있는 건데. 감지하는 건데. 어. 일반인도 이게 돼요. 어. 그래요? 어. 한번 손 좀 보시겠어요? 여기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아. 아.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아.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아. 지금 기분 나쁜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이미 기분이 나쁜 사람이면 손을 주지도 않았어. 어. 근데. 네. 근데 나쁘다고. 이미 손을 졌다는 건 이미 호가가 있잖아요. 손을 줬는데 만진 순간부터 기분 나빠졌어. 어.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야죠. 어? 기분이 좀 나쁘시네요? 정확하죠? 이러면서. 아닌데요. 그러겠지. 과학 설명을 하는 거야. 아. 기분 나쁘시죠? 처음에 틀리죠. 처음에. 처음에. 기분 좋으시죠 했을 때. 아. 기분 좋으시죠 라고 하면 안 돼요. 왜 내가 만질 때 기분 나쁠 거라고 뻔히 알아서? 그러니까. 소개팅에서는 이거를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접촉. 컨택트가 목적입니다. 아. 기분이 좋으신데요? 나쁘신데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딱 만지면서. 뭐라 그래요 그럼? 아. 한두 번 만져서는 잘 모르겠네요. 아. 이야. 아. 아.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네. 그럼 좀. 좀 더 만져보세요. 어. 그러면 뭐. 그러면은 파티지. 네. 발도 좀. 발도 좀. 발도 좀. 발도 좀. 발도 싸대기. 그럼 파티죠. 아. 어. 그러면은 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접촉이 중요한 거지. 네. 여기서의 어떤 정보 교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설명충들은 또 신나잖아. 네. 그럼 막 다음 단계로 가는 거야. 네. 어. 이렇게 미묘하게 감정을 읽을 수 있지만. 네. 만약 우리가 페로몬까지 읽을 수 있다면. 아. 페로몬까지? 정말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페로몬 향수 이런 거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어. 없어요? 네. 네. 일단 인간은 페로몬이 태화된 상태예요. 네. 네. 냄새를 못 맡아요. 네. 예를 들어 페로몬 향수 뭘로 맡습니까? 냄새? 코로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미 끝이에요. 코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페로몬은 코로다가 감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뭘로 감지해요? 페로몬을 감지하는 기관은 야콥슨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야? 야코요? 페로몬 향수는 이게 어디 있냐면 이 윗입술 안쪽 입천장 요점에 있어요. 아. 즉, 만약에 페로몬 향수가 유사과학이 아니라면 페로몬을 딱 뿌린 다음에 사람들이 허허허허허 이래야 돼. 근데 이걸로 페로몬 향수 감지 안 돼요. 그냥 향이 감지 돼요. 이 말은 야콥슨 기관과 무관하게 그냥 후각이 발동한다. 이것도 플라시보. 그냥 좋은 향이 나는 브랜드가 페로몬 향수인 거예요. 이름이. 아. 이름이 페로몬. 진짜 페로몬이라면 우리는 입을 벌리고 야콥슨 기관으로 코를 막고. 그러니까 페로몬 향수 뿌린 다음에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서 감지가 된다? 그러면 인정. 하지만 우리는 야콥슨 기관이 퇴화됐고 페로몬도 그래서 같이 퇴화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쨌거나 인간이라는 종은 페로몬이 없이도 번식이 가능합니다. 굳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침착맨 그리고 침착맨인데 페로몬이 정말 막 난리가 났어. 미쳤어 거의. 페로몬의 킹이야. 페로몬스터야.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안녕 이거만 해도 이미 페로몬이 막 20km까지 나가요. 거의 레이저야. 페로몬 레이저. 이런 침착맨이 있고 또 다른 이제 다중우주 침착맨인데 페로몬은 하나도 안 나와. 하지만 이 세상에서 성공한 침착맨이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개팅을 딱 나갔는데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딱 차키를 내려놓는데 페라리야. 어필이 돼요? 이미 시각 정보로 페로몬을 압살합니다. 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구나. 안녕 이러는 페로몬을 방출하는 침착맨이냐. 책상 위에 페라리 차키를 내려놓는 침착맨이냐. 페로몬 데 페라리. 근데 이런 침착맨이 더 낫지 않아요? 안녕? 아니죠. 안녕 이거보다는 다른. 지금 제가 예시를 그냥 든 건데 물론 페라리 차키가 있다고 해서 뭐 여성이 마음을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케바케예요 완전히. 하지만 중요한 거는 페로몬 보다 이미 우리는 시각적으로 굉장히 많이 페로몬을 대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럼 갑자기 소개팅 가서 안녕 했는데 소개팅하는 여자가 어? 야콥슨 기간을 꺼내? 그러니까 아들이 아카네. 야콥슨 기간 꺼내면 바로 되는 거지. 그 정도면은 그 두 사람은 천생연분이죠. 왜냐하면 한쪽도 페로몬이 나오고 다른 쪽도 야콥슨이 살아있어. 보통은 퇴야됐다고 하던 차가 남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범주가 아니잖아. 짝짓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류에서 살아남은 최후의 2인이죠. 와 이거 진짜 멋있는 거죠. 근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퇴화가 됐고 대체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페로몬은 없다. 재밌죠? 페로몬이 쉽지 않다. 느끼지. 느낄 수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아깝다 진짜 이거. 혹시 콜라 하나 더 리필됩니까? 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칼증이 당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당이 아니라서 이게 아 이게 당은 아닌데 뇌는 이거를 단 거로 느끼긴 해요. 아 이거 플라시본가요? 칼로리는 0인데 이게 이제 합성 감미료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죠. 뇌에서는 당이 들어오는 줄 알 겁니다. 하지만 미안하다 뇌야 제로콜라다 임마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어 바뀌었어. 종류가 바뀌었어. 너무 좋아. 왜 미안해요? 미안하죠 당을 못 넣어주니까. 어차피 내 몸인데 뇌야 고맙다 내 몸이라도. 속아줘서 고맙다. 이거? 아 너무 맛있어. 펩시 좋아하세요? 코크 좋아하세요? 저는 펩시. 오 그래요? 개인적으로 맛은 펩시가 위라고 보는데 이 빨간색이 주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이미 우리는 뉴로마케팅에 당해서 너무 고급진 빨간색이에요. 이게 무조건 더 맛있게 느껴져요. 이게 뉴로마케팅인데 어 뉴런? 뉴로마케팅 뇌공학적으로 마케팅에 성공을 했어요. 호파콜라는 그래서 똑같은 것도 여기다 담으면 더 맛있게 느껴요. 사람들이 그래요?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펩시라도 맛있습니다. 디자인이 미쳤어 이거 진짜 이게 더 맛있다고 느낀다며 왜 이게 더 맛있어요 이게 더 맛있다고 느낀다며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알기 때문에 속지 않았죠. 하지만 나는 뉴로마케팅에 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거나 멘티스 기술 중에 하나가 재우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설명충일 것이다. 재우는 건 아니고 계속 말을 해서 계속 말을 해서 타노스 잡을 때도 사실 멘티스가 붙어서 타노스 귀에서 계속 과학 얘기하는 거죠. ASMR 과학 재밌는 거라고 하시죠. 하지만 하지만 잠을 불러오는 숙면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과학도 있다. ASMR 과학도 있다는 거 그렇죠.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멘티스가 귓속말로 설명을 했을 거고 사실 멘티스도 곤충민술이 가능성이 높다. 설명충 사막유민술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배씨입니다. 노웅철 씨입니다. 벤씨 그 영화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꽤 아 그니까 제가 봤을 때 벤씨가 여러 벤씨가 있는데 네네. 그 중에 제일 웃기게 생긴 벤씨가 아닌가 싶어요. 이 벤씨가요? 벤씨? 벤씨가 뭔데요? 그 유령 입으로다가 아아아아 이러면서 날아다니는 있어요. 엑스맨에서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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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이야 똑같다 페로몬 확인하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하 아니요 아니요 이번엔 무슨 능력에 아아아아 뭐가 더 더 아아 음파를 쏴서 날기 음파를 쏴서 날기도 하고 음파로 공격도 하고 나는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상상을 해버렸어 아니 그거 안 봤어요? 아니 그거 뭐냐 개혈 받은 거 에스메 퍼스트 클래스 거기 나와 잠이 확 깨에 개혈 받아가지고 처음에 못나가 잘 처음에는 이걸로 날 수 있을까 이러다가 나중에 잘 날죠 얘가 이제 벤씨인데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때 은파로 불꾸는 소화기 등장했습니다 소리를 불궈요 저주파를 쏴가지고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건데 저주파요? 은파를 쏘잖아요 은파를 딱 맞으면 불씨가 막 흔들려요 아 그쵸 그러다가 이 불씨의 얇은 막이 형성이 되고 얇은 막 때문에 산소가 차단되면서 불이 꺼지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예전에는 불을 끄려면 이산화탄소로 덮거나 여러가지 방법을 썼어야 되는데 소리로 불을 끈다 깔끔하죠 전주파면 이렇게 끊는 거 아니에요? 일단 뭐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만 새벽 3시인데 생방입니다 정말로 제가 다음에는 이 친구도 엑스맨인가 봐요? 엑스맨인가 봐요 다음에는 무조건 2시 전에는 끝낼게요 저도 죄송하고 반성하면서 집에 갈 것 같긴 한데 일단 빨리 가겠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쵸 지금 신기록 중 아니에요? 계속 신기록이에요 심지어 잠도 못 주무셨어요 이거 어떡하지? 10분도 못 주무셨어요 왜냐면 제가 이번이 제일 조금 자고 왔거든요 아이고 지난번이 그냥 2시간은 자고 왔는데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큰일났네 이거 진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게 3관왕의 결과다 지금 6시간 상을 좀 안 하죠? 상을 받았더니 이게 초심을 잃고 변화하고 있는 거죠 2관왕을 또 받으려고 그러니까 올해도 또 노리려고 다음에는 낮에 하죠 그러니까 좀 일찍 시작을 하던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낮에 하시면 원래 활동 시간이 아니셔가지고 약간 그게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낮에 하는 게 텐션이 많이 떨어져요 재미없으면 어떻습니까? 한 5시쯤에 시작해도 괜찮지 않을까 어? 그렇죠 그 정도도 오전 9시 오전 9시? 어차피 안 잘 거면 오전 9시가 타격이 제일 적어 진짜로 어차피 안 자잖아요 2시간 이내로 좀 계시잖아요 리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보죠 네 근데 일단 어쨌거나 지금 이 음파로 공격하는 거 음파로 불 끄는 게 나왔고요 과학적으로 가능한 이유로잖아요 충북 청주대학교에서 음파로 전자출결합니다 음파로 뭘 한다고요? 음파로 교수가 스마트폰으로 초음파를 쏘면 학생들이 스마트폰이 수신을 해서 출석체크해요 아 근데 스마트폰으로 나 친구과를 대출해주면? 박주예요? 가능하죠 근데 보통 핸드폰을 이렇게 막 여러 개를 맡겨서 하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교실 안에서 보이니까 왜냐면 가져가면 그 친구는 휴대폰을 못 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좋냐면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출첵하고 뭐가 다르냐 네 뭐가 다르냐 네 이게 뭐가 다르냐면 만약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출첵이면 강의실 밖에서 출첵하고 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음파가 유리창을 통과를 못합니다 아 그래서 강의실 안에서 출첵을 할 수밖에 없고 아 그러고 나서 나가면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 수업을.. 수업을 사실은 들어야.. 듣는 게 본인이 이득인데 들어야 할 수밖에 없다 하니까 아 그럼 출첵을 합시다 어 다 핸드폰 꺼냈... 꺼냈지? 됐어?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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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출가가 나올 거 아니야 출가가 나올 거 아니야 프로페스 벤시 프로페스 벤시 아 미쳤네 아 그렇지 프로페스 엑스는 리모컨 반사되는 것처럼 다시 봐봐 리모컨 반사되는 거 알죠? 자강두천이네 알죠? 일본의 신호처럼 어 애시검했어 자기가 얘 얘 저 나왔습니다 어 교수님 신호가 이리로 왔습니다 아 웃겨 아 네 그럴 수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초음파 식기세척기도 나왔어요 식기세척기를 뭐 이렇게 넣고 비누를 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요 요 싱크대 싱크대에 음식 딱 넣으면은 따르르르르르르르 해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나와 아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아 비싸요 비싸지만 초음파 식기세척기도 나왔고 어쨌거나 벤시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 청각이 20에서 2만 헤르츠가 가청각이거든요 네 사실상 벤시 공격이 아까 해주셨잖아요 벤시 공격이 어떻게 하죠? 네 이게 안 들려야 돼요 안 들려야 돼요 네 안 들려요 가청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안 들려야 돼서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게 뭐야 이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무기로 썼어요? 사운드건 이게 뭐예요? 이거 이름이 사운드건입니다 네 음파 대포 네 독일이죠 독일 독일 이런 건 독일이야 또 아 또?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초저주파를 발생 발사해서 살상하는 무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우리도 죽어 대박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귀가 없는 줄 알았어 아니 소리 공격이잖아 나도 귀 있어 나도 있었어 이거를 쐈더니 조군도 죽고 아군도 죽고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리고 전원을 못 꺼서 아무도 가까이 못 가 이야 전원을 끌어갈 수가 없어 네 그래서 폐기했어요 아 소리니까 그러네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살상력을 낮추고 네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한쪽 방향으로만 나가게 지금 개선돼서 나왔고 나오긴 나왔어요 또? 네 이게 지금 대테러 무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왜냐면 소리를 공격하다 보니까 이제 살상력을 낮춰서 아 시위 지나면 시위 지나면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최대한 피해를 주는 거죠 아 그럼 저거 먹히는 거네요? 먹히죠 그러면 저거 전쟁 때 살상력 높여가지고 네 방향 맞춰서 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효과가 있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지금 더 좋은 욕이 많은 것도 있고 건물 안 부술 수 있잖아요 건물 부서지겠죠 유희창도 부서지는 거 근데 건물에 막히죠 아 막히죠 네 소리이기 때문에 유리는 다 깨지겠네 아 유리 깨질 수 있고 네 두꺼운 건물을 막힐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에서는 활용도랑 적합성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네 어쨌거나 테러 진압용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네 쓰고 있다는 거 음 그 다음이 여러분들 좋아하시면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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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네 네 네 멀티버스에 있는 여러 스파이더맨인데 어 거미둘 장력에 대한 질문 네 뭐 달라붙을 수 있느냐 네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는데 과학적으로 지금 대부분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네 아 왜 이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거 만들었잖아 유튜브에서 어 근데 이제 이게 방사능 거미한테 물린 걸로 가능하느냐 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네 사실 안델과학에서 지금 편집 중입니다 아 제 긴급과학 영상 아 그래서 제가 오늘 338명의 히어로 이야기 중에 핵실만 뽑았지만 네 스파이더맨 내용만큼은 액기스로 안델과학에서 올릴 예정이니까 아 거기서 이어서 보세요 네 요거는 거기서 보시라 아 여섯 시원짜리 안될까 광고였다? 좋아 아 그거까지는 아니고 좋아 네 근데 이제 요거까지는 네 내일 가야돼 내일 돌아가야돼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저렇게 멋있게 웹스윙을 하지 못해요 아 어 항문 근처 방적돌기에서 거미줄이 나옵니다 항문에서 나온다 네 이 말은 뭐냐 스파이더맨 슈트가 저런 모양이기보다는 대정내시경 받는 분들이 입는 옷이어야 돼요 아 엉덩이 뚫려있는 엉덩이를 깔 수 있는 네 그래서 쏘고 웹스윙하고 다시 엉덩이 찍찍이 붙이고 요런 식으로 가야돼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걸 개발해서 웹슈터로 쏜다면 그 부분은 이제 안될거야 계속 아 네 하지만 우리 어 1기 피터 파커 네네네 네 우리 약간 찐따 스파이더맨 제일 좋아하는 네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좋아해주시는 샘스파 샘스파는 이 토비 맥가이어 스파은 네 대장내시경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죠 몸에서 나오니까 실수로 손목에서 나온다? 요거 안된다는 거죠? 안되죠 안되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엉덩이에서 그게 나오는 원작 고증 그 재현 잘한 스파이더맨이면 네 그 앤트맨하고 만약에 시비로가 벌어지면 네 똥구멍을 들어가서 터뜨려가다가 걸리겠네요? 웹에? 머리를 들이미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걸리겠네요 정신을 잃고 벽에 붙어있겠죠 아 왜냐면 이미 발사가 됐으니까 네 그리고 벤씨가 아 근데 소리 안들려 소리 안들려 그 외메 그 묶인체로 엉덩이에다 대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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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 수 있죠 아 쉽게 똥구멍이 들어가서 터뜨린다는 작전 스파이더맨 앞에서는 하면 안되겠다 아 그쵸 그렇죠 그 다음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타로드 아 네 이분이 날아다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미 비슷한게 개발이 돼있습니다 예? 네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어 네 이거 실제 개발된거에요 어떻게 저게 가능해요? 이건 지금 균형이 어떻게 잡혀요? 커스터마이드로 팔아요 그래요? 제트 분사기를 이용해서 날아다니는 겁니다 아 균형이 잡히네요? 네 돼요 진짜 근데 스타로드처럼 날죠 네 네 이거 저거 입고 찍었나?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건 다 cg고 저거는 되게 훈련도 좀 필요한데 저거를 아예 약간 놀이기구처럼 이제 활용을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갖고 이제 요거를 체험해보고 이런 걸로 지금 수익모델을 잡고 있고 이 기업이 네 그리고 가보시면은 사람들을 안고서 이동하진 못해요 아 네 그러다보니까 이제 빠르게 추적할 수 있는 그럼 양만 주고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니까 이런거요 가서 상처 양만 주고 돌아오는 거야? 조란당했잖아요 네 쭉 가서 간 다음에 어? 여기 있네? 오케이 내가 알았으니까 됐어 이러고 돌아가는거지 아이언맨이면 막 들고 왔을텐데 안고 오거나 근데 그건 안돼 사실상 테라노바로드네? 그쵸 그쵸 군사용으로도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아 저렇게 네 우와 무리해서도 되니까 아 이게 된다고? 이제 돼요 이미 과학기술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이거 멋있는데요 예전에는 이게 안됐는데 네 정말 돼요 이제 높이간다 높이간다 그리고 진짜 영화에서 보던 그 모습이잖아요 기가 막히죠 아니 이제 믿어지지가 않는데 보면서도 그 꽃가루 엄청 많이 묻힌 꿀벌 같아요 하하하하 다리에 꽃가루 엄청 많이 묻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네 또 잘하시네 과학기술은 이래요 진짜 하루하루가 경이로움입니다 아 대단하다 멋있다 이거 또 이제 침착맨 안 보신 분들은 또 이런 것도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로 아이언맨 스타로드 에이 뻥이잖아 된다는 거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저게 안될 것 같은데 또 되네요 그러니까 저거는 뜻입니다 어 이게 이제 제트팩 항공의 JB-11 아 네 그리고 현재 가장 비슷한 것 중에 나사에서 쓰는 세이퍼라는 것도 있어요 네 이거는 우주인이 우주로 나가서 우주 유형을 하다가 네 예를 들어 줄이 끊어졌어 아 줄이 끊어졌을 때 네 이 세이퍼라는 장비를 통해서 이제 분사해가지고 우주선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라비트에서 봤어요 네 맞아요 어 모기약 같은 걸로 비슷하죠 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콜드가스라고 어 굉장히 차가운 가스를 내뿜어서 그 내뿜는 진량만큼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근데 조금 황당한 건 그라비트에서 옥에 튀긴 한데 어 그렇게 궤도맨유버 그러니까 궤도천이라고 하거든요 네 궤도천? 네 궤도천이 천이 궤도를 옮길 정도로 그게 용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가스가 그러니까 무제한 게스라고 가정을 해야 네 무제한 신현규여야지만이 가능하다 아 그러니까 쉽지 않죠 네 게스 게스 그리고 또 그 중력장치 씁니다 그 우리 스타로드가 중력 시공간의 휘어짐을 만들어서 딱 장비를 딱 던지면 삐삐삐삐삐삐에다가 뿅 하면서 악당들이 탁 달라붙어 네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중력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져야 되는 건데 음 시공간의 휘어짐을 국지적으로 만들어낸다 이거는 비현실적이나 네 우리가 이제 중력파라는 것을 관측할 수 있게 됐어요 네 이거는 과학적인 큰 도약이고 우리가 중력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된다면 이 중력 장치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네 네 이 중력파는 너무 재밌는 주제라 제가 나중에 정말 두 시간짜리로 준비해 볼게요 중력파는 딱 아 반중력 장치 막 이런 것도 그러면 어 그것도 이제 중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면 가능한 도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나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중력파를 감지하는 장치를 인간이 드디어 만들어냈다 네 네 그러니까 시공간에 떨림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기 저분도 친민수인가봐요 샤크라고 되어있네요 어 그러네요 샤크 약간 또 최고민수님 팬일 수도 있고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좀 작게 해주셔도 돼요 네 욘두 어 욘두해요 네 욘두해요 굉장히 좋죠 진짜 좋아요 어 대표적인 드론 히어로죠 언다인 아니야? 네 어 드론을 씁니다 저 활 네 휘파람을 이용해서 조종하는 소리 반응형 드론을 쓰거든요 네 어 근데 문제가 있어요 현재 드론 채공시간이 10분에서 20분밖에 안 돼요 아 이게 되는데 근데 어 그래서 아마 그 고급제품이라고 해도 30분이 한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오래 날려면 배터리가 커져야 돼요 그쵸 배터리가 커지면은 오래 못 날아 무거워요 무거워져 네 무거워서 오래 못 날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날려면 배터리가 커져야 되고 무거운 걸 버틸려면 또 드론이 커져야 되고 드론이 커지려면 배터리가 커져야 되고 배터리가 커지면 무거워서 드론이 커져야 되고 이게 무한반물 어 되게 거의 도르마무 드론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베를륨 써야겠다 네 베를륨 쓰는 건데 베를륨도 사실 이게 구조를 만들기는 좋으나 지상에서 우리가 뭔가 하기에는 쉽지 않죠 아 극단적인 선택이에요 어떻게 보면 베를륨이 근데 이 드론을 그래서 최적점을 찾는 거야 네 어느 정도 이상 커지면 이 이상 커지면 사실상 무게 때문에 커지는 게 의미가 없어 음 그게 30분인 거예요 시간이 아 네 근데 수소연료 전지를 활용한 드론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이건 4시간 비행이 가능합니다 아 아 어 그래서 아마 욘두의 저 드론은 여덟배 여덟배 어 수소연료전지를 쓰는 드론일 가능성이 높고요 아 아니면은 욘두가 여기다 집어넣거든요 여기다가 요 드론을 네 맞아요 네 여기가 보조배터리팩이 있죠 네 계속 충전하는 거다 그래서 계속 충전하는 거다 저 몇 개를 써요? 하나 하나 쓰죠 하나 그러니까 항상 보조배터리팩으로 충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면 수소연료전지를 안 쓸 가능성이 또 있으니까 자 근데 저 하나 쓰는데 세요? 별로 안 쓸 거 같은데 저거 하나로 다 뚫고 가 피할 시간 뭐 꽤 센 히어로죠 엄청 센 생각보다는 그래요? 저거 명장면이야 진짜 줄는 게? 저걸로 이제 그 해적들 잡는 장면이 있거든 응 얘가 한 번도 전투 장면이 안 나오다가 딱 한 번 나와 처음에 쓸어 담죠 이기어검이래 응 완전히 그 어검술 네 그 다음이 이제 윈터솔저입니다 버키다 네 버키 세뇌 아 버키 세뇌 일단 세뇌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세뇌 브레인워싱 오 맞아요 정확합니다 세뇌랑 같은 영어 단어 이 워싱을 쓰는게 세뇌 세수 세차 세족 세탁 다 씻는다는 표현이잖아요 네 씻는다는 모든 단어 중에 유일하게 부정적인 단어가 세뇌에요 아 그러네요 세탁 세수 세차 다 좋은 단어잖아요 세뇌는 부정적입니다 아 뇌를 씻는다는 건데 유일하게 부정적인 단어고 체내랑 체면과 많이 헷갈려요. 둘이 다른 거예요. 세뇌는 아예 그냥 다 지워버리는 아닌가? 다 지워버리는 거 아니야? 세뇌? 이것도 오늘 잡아드릴게요. 체면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겪는 현상입니다. 언제 겪죠? 오늘 방송 끝나잖아요. 저 비몽사몽이거든요. 근데 집에 가. 택시에 내려서 결제하고 나가서 걸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집에 가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최면입니다. 나는 가는 길을 자기 최면을 해서 알아요. 대충. 그리고 제임스 본드 카지노 로열을 보셨어요? 네. 거기서 제임스 본드가 뻥을 치기 나오는 거. 의자에 묶기죠. 정말 명장면 중에 하나인데 의자에 묶고 훙훙훙 빡! 밑에서 언더 이때 어떻습니까? 너무 아파. 이거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영화 못 봐. 영화 못 봐. 극장에서 다 같이 소리 질렀어요. 이게 일종의 최면입니다. 같은 고통을 내가 공감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겪는 거예요. 최면은. 근데 세뇌는 뭐냐면 근본적인 사상이나 가치관이 바뀝니다. 덮어쓰기요? 네. 예를 들어 심창맨님. 좀 대충 하고 싶다. 모든 걸. 귀찮은 거 하고 싶지 않다. 근데 세뇌를 당하잖아요. 뭐든지 열심히 하겠어. 덮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이 아예 바뀌는 게 세뇌예요. 좋은 거네요.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고. 지금 창면 열심히 한다. 너무 무서운데. 진짜 내가 가장 부지런한 인간이 되겠다. 모든 걸 내가 다 하겠다. 이런 게 세뇌예요. 그래서 세뇌를 위한 도구로 최면이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둘이 헷갈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카드를 다 갖다 버린다. 그래서 세뇌의 기본이 정보의 통제고요. 보통 72시간 법칙이라는 걸 써요. 한 가지 정보만 노출을 시키면서 다른 정보를 주지 않으면 세뇌됩니다. 세뇌를 많이 하는 단체 세뇌를 많이 하는 단체가 주로 이상한 종교 집단 여기서 세뇌를 하는 단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외부인의 유입을 통제하는 거. 그래서 이상한 종교 집단 같은 데 보면 갑자기 누가 왔다? 그럼 그 사람의 신원이라든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그런 정보를 굉장히 경계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외부인이 유입됨으로써 다른 정보가 들어와서 다른 정보가 한 가지 정보가 아니라 여러 정보에 노출이 되면 그때부터 세뇌가 깨질 수가 있어요. 분패를 했는데요. 새로운 멤버가 왔을 때 통제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실제 세뇌를 활용하는 집단에서는 정보 통제를 함으로써 세뇌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극복할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타령 아 타령 그 장 공간을 벗어나는 것도 방법인데 세뇌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과학입니다. 과학이요? 그게 세뇌 같은데요? 이것도 무력화시키는 것도 과학이야. 과학이라는 세뇌도 무력화시키는 게 또 과학이겠죠. 왜 과학이냐면 과학의 기본정신 중에 하나가 반증주의입니다. 반증 쉽게 말해서 어떤 가설을 증명하는 과정은 과학적 실험을 통해 가설을 반증하는 건데 새로운 게 나오면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해요. 그러니까 뭔가 나왔어. 이거에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해. 근데 계속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해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겠죠. 그때가 되면 과학이 한 걸음 증보하는 겁니다. 인정 과학이 한 걸음 증보하는 것은 끊임없이 반대 증거를 제시하다 더 이상 반대 증거를 제시 못할 때 빼박 빼박 진보 이 말은 뭐냐면 반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건 과학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침착맨님은 사실 환생했다. 이거 과학입니까? 아니죠. 이거를 우리가 반증할 수 없는 게 사실 300만 년 전에 침착맨님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침착맨님은 그 당시 한 명이었기 때문에 화석도 없고 기록도 없고 이 세상 생태계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그냥 믿어. 300만 년 전에 존재했었어. 반증할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300만 년 전에 침착맨이 존재했을 수도 있어요. 저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과학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종교 단체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300만 년 전부터 옛날부터 살고 있었고 화석도 없고 뭣도 없고 옛날부터 깨져야 했다. 그런데 갑자기 신도가 한 명이 아 그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봐도 뭐 한 40살 정도 돼 보이는 거 그러면 신도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화도 나왔어요. 맨프로머스라고 오히려 반대요. 예를 들어 신도가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 자체가 이 신도는 세뇌를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단지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하나 정의를 해가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세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세뇌를 하려고 접근해와요. 이거 제가 마셔도 됩니까? 이거 교돈진 겁니다. 또 있어. 갇증이 더 없어서 혹시 당을 채울만한 뭐가 있을까요? 있어요. 제가 지금 당이 떨어져서 가짜 당만 계속 먹어요. 아 좋습니다. 당이 떨어지니까 이게 체력이 너무 딸리네. 이게 제가 잠시 당을 충전하겠습니다. 맛있어요? 또 있어요 또. 또 다른 거 드릴까요? 이거 너희 아버지께서 마주신 거 아니니?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스포츠 파워. 진짜 이 새벽 3시 반에 만 분이 계시다는 게 기적입니다. 세뇌 당해가지고. 네. 여러분 괜찮으세요? 괜찮으신 것 같은데? 지금 오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한 번 한 번 한 이모 한 판 갈아주세요 해서 한 3번 갈렸을 거예요. 이모 계속 텔레비 보고 있어. 집에 가고 싶어. 첫 번째 고기는 없을 거야 아마. 진짜 맛있네 이거. 진짜 옛날 얘기네요. 9시에 다 잤는데 지금. 너 너무 좋다. 정말 너무 좋다. 아니 이 두 유명하신 분들과 새벽 3시 반에 과학 얘기하고 있다는 게 저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과학하는 사람들은 저희들끼리 모여서 밤새 과학 얘기하거든요. 우리끼리 재밌어 죽어. 그러면 어저께도 밤새 과학자 만났나 봐요? 어제는 그냥 혼자 자료 준비했으니까. 어제는 혼자 계속 이거 어제는 혼과. 네 혼과. 이 두 분과 그러니까 이거는 저 혼자만의 애정으로 안 돼요. 두 분이 과학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많이. 과학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저 과학은 뭐냐예요?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과학을. 아 그래요? 네. 혹시 안 좋아하셨어도 지금 봐주시는 만 분이 넘는 시청자분들과 호민 형님 팀창민님은 과학을 좋아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감동해요. 아 이분들이 과학을 좋아하는구나. 우리나라 이렇게 과학 좋아하는 분들이 많구나. 네.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5시 이후부터는 싫어질 수도 있어요. 새벽 5시 이후부터는 해가 뜨진 말아야 되는데 아 이거 진짜 맛있네. 하나 더 드실까요? 하나 더 드실까요? 하나 더 드실까요? 당체었다. 저 살아났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아 저는 멀쩡해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내일 스케줄 어떻게 되세요? 괜찮으세요? 네 없어요 스케줄. 저도 내일 일정 좀 비워놨거든요. 아 네. 네. 아 이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음. 요건 또 다른 거야. 오. 우와 맛있겠다. 저건 좀 덜다. 아 저 좋아요. 이거는 초코가 없죠? 우와. 초코가 없죠 이건? 에이 맛있겠다. 네. 이거 또 하나 더 드실까요? 이거 이거? 아 저 너무 좋습니다. 콜라? 아 콜라는 이거 지금 새 거 딴 거라 괜찮아요.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아 근데 지금 이거 닭만 넣으면 딱 좋아요. 닭만 넣으면 딱만 줘. 민초? 민초 좋아하세요? 아 민초 좋죠. 아 민초 좋아하세요? 아 저는 뭐 가리는 게 없어요. 민초 민초. 민초. 다 좋아합니다. 민초야? 초코 초코지 당은. 바로 중간중간 이렇게 막 응원의 멘트를 보든 안 보든 계속 남기세요. 근데 제가 진짜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네. 궤도 선생님 어쩌고 계속 힘내라 막 이러는 게 아 이게 진짜 너무 감사한 거야. 이 시간에 사실 보는 거 자체가 제가 감사한 일인데 어우 지금 아직도 마음분이 나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과학을 여러분이 보는 거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너무 여러분한테 큰절해야 될 건데 이거를 보시면서 감사하다 하시는 게 너무 감동입니다. 와 민초 O.S에 이야. 우와. 민초. 민초 O.S 하나 먹어볼게. 맛있어 보이는데? 맛있어 보이는데. 유통기한 안 지났어? 응. 아까 먹은 과자인데 유통기한 5개월 지났더라. 좀 지나도 돼요? 이걸 지났어. 왜냐면은 이게 유통기한이지 1개월 1개월 10일 1개월 9일 아 1개월 8일 지났어. 먹어볼게 한 번. 이게 유통기한이지 실제로 뭐 먹는 데 문제 없습니다. 괜찮네요. 괜찮아요. 아까 그 과정이 이상하더라. 야채 타임? 눅눅해졌어. 개인적으로 예승. 아 예승? 식물성은 별로예요? 아 왜냐면 맛은 괜찮은데 어 큰 땅콩이 많이 들어가 있네. 얘는 좀 자잘한 애들로 돼 있고 큰 땅콩 싫어서요? 저는 좀 큰 땅콩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안 좋아한다기보다 너무 얘가 약간 주객전도 느낌? 예를 들어 뭐 약간 바닷가를 모래사장을 걸을 때 백사장이잖아요. 근데 여긴 자갈이 있으면 안 되잖아. 아 그쵸? 어 내가 바닷가에 온 거지 계곡에 온 게 아니니까. 근데 바닷가에 자갈이 있는 느낌? 좀 고와야 돼요. 약간 고와야 돼. 근데 얘 원래 본질이 자갈이면요? 그렇다면 제가 온 곳이 계곡인 거군요. 저는 근데 계곡보다 바다를 좋아하니까. 이거 먹으면 정신 확대요. 아 그래요? 맛있다. 저도 OS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S 공장에서 OS 만들어지는 거 영상을 본 적 있는데 진짜 예술인들 응 그래요? 전부 기계가 해요. 음 푸디랜드 푸디랜드 음 오오 참 확 깨져. 응 양치하는 느낌이 드네요. 응 응 야 이거 진짜 음 저는 과학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 것 같냐면 치킨집조차도 무인으로 간다. 치킨집이 무인으로 간다? 네. 그니까 그 배달이 와. 네. 생닭을 넣어. 그러면 닭닭닭닭닭닭닭닭이 내려가서 닭닭닭닭닭 이렇게 뭐 이렇게 바르고 염질한 다음에 이렇게 튀김옷 입히고 닭닭닭닭담 들어가서 튀겨지고 그 다음에 딱딱딱 포장돼가지고 닭닭닭닭닭에서 탁 나오고 드론이 배달 가는거지 사람이 아예 없는거 치킨집 안에 매장도 되게 쪼금해 매장도 딱 이삭토스트 정도 얼마나 좋냐면 이거는 얘네가 알고리즘으로 돌기 때문에 예를들어 기름을 50번만 튀기는데 쓴다 그럼 새기름을 갈아요 얘는 로봇이야 추후에 망설임이 없어 근데 사람은 50번을 튀기고 아직 괜찮은데? 어? 괜찮은거 같은데? 한 51번 튀겨볼까? 여기서부터 이제 안좋거든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기계는 감정이 없습니다 칼같이 하죠 그러니까 아주 맛있겠죠 치킨도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맛도 똑같겠네요 일정하고 50번은 비유입니다 예시 예시 음 진짜 당이 절실하셨나봐요 왜냐면은 제가 너무 당에 떨어지면 손이 좀 떨리는거 같아 아 그래요? 그래갖고 아 이거는 안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긴급 긴급 조치 아아 다행입니다 이제 좀 살아나셨죠? 살았어 살았어 와아 이제 주시고 아 요거 제가 마무리 마무리 맛없으면 안되셔도 됩니다 예에 무리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아으 아으 맛있다 으음 아으 아니요 뭐 이렇게나 먹을게요 콜라도 좀 드셔가시면서 네에 지금 세 번째 챕터죠? 아아 아직 세 번째입니다 아직 그 또 거짓말 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끝났을 때 뒤에는 빨리 끝난다고 2번이 더 길드만 지금 세뇌 얘기하고 있었죠? 네 이게 세뇌야 죄송합니다 그니까 사실 알면서 거짓말 했잖아요 그죠? 이게 세뇌야 제가 처음 초기 버전은 짧았던 것 같아요 아 그니까 근데 후기 버전 갖고 왔잖아요 갖고 아니 보완하다 보니까 아 그니까 보완을 한 상태에서 아 그렇게 됐네요 이건 과학 아니야 이건 과학 아니에요 음 이건 범죄야 범죄 초안에는 이게 1번이 제일 컸는데 네 왜 이렇게 됐지? 뭐 이렇게 돼요 본인이 바꿨으니까 알지 언제요 이게 신기하네요 또 속녀 침착맨 몰려 근데 진짜 정말로 다음번에는 정말 3시간 하겠습니다 진짜로 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몸풀기를 반복되는 게 아니고 더 늘어나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유지라도 하면 다행인데 아 이거 문제에요 문제 3시 41분인데 뭐 시안폭탄 같은 거 하나 놓고 하죠 네 공기 다 빠지게 아람 터지게 아람 터지게 아니 여기 놓고 실수 터져 빨리 대피해야 돼 일단 제 생각에는 터진 채로 할 것 같아요 그냥 아 피 흘리면서 아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시안폭탄 얘기를 하니까 네 터지게 그럼 저는 나갈게요 음 저는 왜냐면 내일도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이게 터지면 시청자 여러분들을 생각한다면 그쵸 제가 홀목이 아니잖아요 아 진짜로님 내일 근데 방송 있잖아요 그쵸 오전에 있잖아요 그쵸 근데 계도님도 내일 있잖아요 저도 있는데 오전은 제가 좀 비웠어요 아 저 오전 아니에요 오후 한시 아 그래요 내일 있잖아요 내일 뭐 있어야죠 뭐 데려다 줘야 하잖아요 아침에 아 방학했어 아 방학했어 아우 다행이다 아 왜냐면 저는 오전에 있으실까봐 아 없습니다 풀잠 때려? 풀잠? 풀잠이라고 해봤자 뭐 9시는 일어나야죠 아 난 9시는 안 일어나는데 지금 제일 힘드네 아 그러네요 9시에 일어나면 9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집에 가면은 지금 끝나도 30분 걸리니까 지금 절대 안 끝나니까 아니 그냥 온수맛에서 자면은 4시 30분에 끝났다고 쳐고 4시간만 자도 뭐 풀 충전돼 4시 30분에 끝난다고 해도 집에 가면 5시 5시에 가서 뭐 씻고 뭐 하면 5시 반 안 씻으면 돼 이야 어떡하지 진짜 네? 어떡하지 죄송해서 괜찮습니다 아 저는 좋아요 저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도요 이런 분들이 있어 세상에 저도 아 진짜 잠은 죽어서 살면 된다고 누가 지금 네 어떻게 이런 분들이 계시지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네요 뻐키도 좋다고 하네요 응 네 뻐키야 너도 좋지? 예스 뻐키 좀 화난 것 같은데 화 많이 났죠 뻐키 어쨌거나 그래서 세뇌를 피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세뇌하려고 다가오는 좀 집단들이 좀 있어요 네 뭐 도를 아십니까 네 좋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네 이때부터 우리는 차근차근 정의에 나가면서 반증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야지 피할 수 있어요 네 도를 아십니까 네 그러면 도란 무엇입니까 바로 반론을 그렇죠 바로 도가 무엇입니까 네 도를 아십니까 좋은 오우라가 느껴집니다 네 오우라는 무엇입니까 좋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 좋다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 오우라라는 것은 어떤 감각기관으로 관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 피곤해지다 그렇죠 피곤하죠 오감 중에 어떤 것으로 오우라를 볼 수 있습니까 아 그럼 시각이다 그러면은 그럼 사용하는 파장대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 내에 있습니까 적외선입니까 자외선입니까 대장이 딱 그 하면은 제대보내 그치그치 아니야 절레절레 이러면서 갈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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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현장에서 계속 이러면 제대보내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세뇌를 이기려면 끊임없이 의심하고 반증하고 반론을 제기해야 돼요 아 내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뇌를 막을 수 있고 오케이 네 네 그래서 계속 안 나가고 아니요 진짜 저 궁금해서 그러면 아니 가시라고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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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쓰시는 겁니까 와 미쳤다 미쳤어 제 문 닫어 하하하하 이렇게 돼 가라고 할 때 안가면서 하하하하 닫는다는 것은 여닫입니까 미닫입니까 계속 가는거야 계속 가는거야 멈추지 말고 네 질문을 멈추지 마라 이게 좀 재밌게 말씀드렸지만 네 어떤 상황에서든 스스로군 상대의 그건 질문을 멈추지 마라 아 그게 세뇌를 피할 수 있다 세뇌당한 사람들이 질문을 안해 아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맹신하도록 해요 네 맹신하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정상적인 것 비정상적인 것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네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일단은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무조건 무조건 어 너는 믿어야 된다 아 어 그거는 사실 비정상적인 그 출발점부터 뭔가 성현찬 네 맞아요 지금의 종교들도 네 굉장히 많은 질문과 상호작용을 호용하고 있어요 아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지능이 워낙에 높아졌어요 네 그렇게 하면 해소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질문과 답변이 지금 오가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은 종교들은 사실상 이미 도태됐죠 만약에 힘들다 네 그렇죠 파장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감지가 되고 이러면은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해야 되죠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뭐 가시각 영역이라고 하는데 눈에 안 보이면은 가시각 영역 파장이 왜 눈에 안 보이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아 그런 것들이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실제 물리적 현상으로는 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생기죠 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하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고 그 다음 인비저블 우먼 와우 제시카 알바 제시카 알바 제시카 알바죠 사실은 이분이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잖아요 제시카 알바 요즘 뭐하나요 알바하고 있겠죠 아 제시카 알바니까 근데 이분이 정말 아름다운데 네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쉬워요 아쉬운 게 뭘까요 인비저블 우먼입니다 네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야 돼요 예쁜데 제작진 입장에서 안 보이면 미인을 캐스팅해야 되는데 안 보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비저블 우먼인데 사라지질 않고 잘 아 영화 내내 사라지질 않아요 비즈블 우먼이야 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사라지는 거지 뭐 안 사라져 잘 잘 안 사라져 왜냐하면 나오는 게 더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 제작자 입장도 이해가 되고 제작사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CG가 팡팡 터져줘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제시카 알바 돌아다니니까 좀 슬프죠 아 네 그러니까 스킬을 안 쓰는 히어로다 아 이런 느낌으로 좀 보이죠 아 그렇죠 안 됐구나 저건 실제로 가능한가요? 안 보이게 하는거 안 보이게 하는거 가능하죠 가능해요? 네 지금 제가 드리는 세 번째 파트는 과학으로 현재 가능한 거거든요 네 바로 메타물질 메타물질 네 네 이게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광학 특성을 가진 물질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메타물질 이것도 메타물질만도 한 두 시간 할 수 있는데 네 메타 메타 들어간 거 뭐있죠? 메타버스 메타버스 MC 메타 어 메타 어 그리고 아마 포켓몬 좋아하시니까 네 메타몽 메타몽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좋아하던 메타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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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것들이 다 현존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이런 느낌이에요 아 즉 메타물질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라는 뜻으로 네 네 빛의 일반적인 굴절 방향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랑 다른 방향으로 휘는 음굴절이라는게 있습니다 음굴절 네 그래서 음굴절 그 다음에 이제 빛의 파장보다 작은 초점을 만드는 거 네 이런걸 활용을 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오 신기하죠? 근데 이거 여기 분명히 뒤에 뭐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거야 침착맨님이 여기 딱 있어 네 호민형님이 여기 딱 있어 네 침착맨님이 호민형님을 보고 계시죠? 네 왜 어떻게 보죠? 이 빛이 반사돼서 그쵸 이 빛이 호민형님을 때리고 침착맨이 눈으로 들어가는거죠 네 근데 보세요 제가 중간을 막았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보이겠죠 그렇죠 호민형이 안보이고 근데 보세요 이제 메타물질을 이용해서 네 빛의 방향 휘는 굴절 방향을 조절을 해요 네 이렇게 가요? 어! 빛이 침착맨님 눈으로 들어올 때 이렇게 가요 UFO죠 나를 피해서 아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침착맨님한테 저는 사라집니다 아 왜냐면은 빛이 이렇게 가버리니까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내가 보고 있으나 내 눈앞에 있는 궤도는 없고 사라지고 사라지고 오직 그 뒤에 있는 호민형님만 보이는 거예요 아 아 이런 식으로 궤도를 아예 투명망뚝 씌운 것처럼 사라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아 그럼 그 옷이 그 역할을 어떻게 해요? 그 궤도를 비껴나가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예시로 든 건데 네 실제로 이렇게 빛을 조정한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지금 이렇게 현실에서 사람이 투명망뚝처럼 딱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네 실험실 레벨에서 어떤 파장대가 지워지거나 이런 식으로 돼요 아 그런 식으로 네 가능해지는 거를 한번 보여주셨어요 네 감쪽 같아요 아니면은 아 근데 좀 이질감이 있어요 아 근데 약간 이것도 현실적인 지금 설명은 아니에요 네 네 진짜 해리포터처럼 이렇게 뭐 뭐 투염망토를 막 뒤집어서 사라지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닌데 어쨌거나 한 단계를 도약시키는 굉장히 새로운 걸 한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비유를 든 거지 네 실제 망토를 써서 이렇게 사라지는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한 단계를 도약시켰기 때문에 이런 도약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정말로 망토 뒤집어쓰고 투염망토처럼 해리포터 투염망토처럼 되지도 않 되지 않을까 아 이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완전 감쪽같이 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국내 연구진이 했다는 거 이 한걸음의 도약을 하아 근데 이게 만약에 상용화가 되고 이게 다 퍼지면은 이거 사고 엄청 날 거 같은데 아 뭐 안 좋은 일에 쓰면 쓰겠죠 뭐 굉장히 많은 곳에 도로에 그거 하고 다니는 장난치기만 해도 잘 치겠죠 근데 이게 지금은 저희가 어 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드는 투명망토 뭐 이런 식으로만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빛을 조절한다? 빛에 휘는 방향을 조절한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침창맨님 카메라 바꾸셨잖아요 네 저 카메라 되게 좋은 카메라죠 네 저 카메라가 왜 비싸죠? 저게 광학 장비들이 뭐 네 왜냐면 굉장히 좋은 화질의 빛을 적절한 방향으로 모아가지고 보정을 해서 딱 들어가서 ccd에 이렇게 맺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나 왜 비싼지도 생각 안 하고 샀네 이 렌즈가 비싼 거거든요 네 이 렌즈가 왜 비싸냐면 렌즈가 이 빛을 조절하느라고 굉장히 두꺼워 그리고 네 크고 두껍고 무겁죠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빛을 조절할 수 있어요 반향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컨택트 렌즈 두께에 망원렌즈가 나와요 네 렌즈 두께가 컨택트 렌즈만큼 얇아요 네 근데 얘가 작아져 줌을 쫙 때릴 수가 있어 왜냐면은 얘가 빛을 조절하니까 네 결국 렌즈가 두꺼운 이유는 이 렌즈 안에서 빛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설계해서 움직이게 하느냐 때문에 렌즈가 두꺼운 거거든요 응 근데 이제 핸드폰 카메라도 돼 아주 얇게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막 백배 줌이 돼 이런 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KXS 트위키네요 네 그렇죠 사실은 옛날 컴퓨터 애니악처럼 저희 옛날 구시대 유물이 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만큼은 하면 되는데 네 이게 발전을 해서 빛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으면 정말 렌즈 끼듯이 눈에 끼고 이걸로 가지고 막 정말 엄청 멀리 있는 거 사진도 찍고 이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빛을 조절한다 빛의 휘는 방향을 조절한다 이거는 단순히 투명망토는 어떻게 보면 대중의 관심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인 거고 설명하기 위한 실제로는 굉장히 활용도가 많다 뒤통수에도 하나 넣고 눈 하나 넣고 여기도 하나 넣고 네 어쨌든 빛을 조절하면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렇죠 네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에너지 차원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활용할 수가 있고 되는 거 한번 보고 싶은데 그거 투명망토 응 망토 약간 공각기동대처럼 이렇게 되는 건가 근데 뭐 그냥 재미로 만들어 놓은 영상들은 되게 많은데 메타물질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재미로 그냥 편집 특수효과 특수효과 되게 많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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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여기에 재밌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 닮았네 제 빵이에요? 약간 카스테라 같은 컵케이크 같은 거 네 띠구띠구실만 전세전사 케이블카 타고 왔다 갔다 했나 어쨌거나 뭐 이 친구는 사이보그인데 아무튼 능력들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 친구를 지금 가능하다고 넣은 거는 실제 지금 사이보그는 많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의수 의족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인간과 기계가 결합해서 네 인공장기도 다 사이보그에 속하거든요 네 이제 기계 물론 기계 금속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바이오 인공장기도 많아요 아 돼지의 심장을 만들어서 인간과 똑같이 만들어서 우리 몸에 돼지의 심장을 넣어도 얘가 거부반응 없이 이식되고 이런 것도 다 인공장기입니다 선생님이 금리 있죠 네 사이보그에요 응 너 사이보그였어 아 그래요? 응 인공금리 어 형도 뭐 하지 않았어요? 없어요 난 인간이에요 아 그렇군요 형도 뭐 했는데? 응 뭐 했는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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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그 아닙니다 사이버거요? 네 어쨌거나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가능한 거고요 이게 뇌절임 뇌절 다 왔어 다 왔어 진짜 다 왔어 진짜 뇌절 이거는 진짜 재밌어 그냥 재밌게 쭉 가 네 뇌절 고고 고스트라이더 아 고스트라이더 네 2009년 서울대 연구팀에서 유전자 제조업으로 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루피라는 이름의 개인데 루피 이 개가 자외선을 비추면 네 빛이 나요 네 마치 고스트라이더처럼 네 왜 그렇게 만들었죠? 체내에다가 빛나는 형광 단백질을 제조업 했어요 아 사람한테도 이렇게 하면은 사람도 밤에 자체발광하는 고스트라이더 휴먼이 만들 수도 있겠다 너무 무서운데 네 요런 걸 좀 설명을 드리는데 요거는 과학적인 방법이고 네 뇌절이죠 네 저렇게 불은 붙일 수가 없어요 아 저렇게 붙일 수가 없어요 사람 몸에 왜냐면 그건데요? 저승 갔다 갔다 저승 갔다 갔다 저승 자체가 정의됐지 않았죠 그렇죠 네 근데 보시면은 시신을 화장하는 소광로인데 이건 좀 소형이고 네 실제 시신을 화장하는 소광로는 온도가 1200도 정도 됩니다 1200 네 근데 이제 뒤에 또 휴먼 토치도 나오겠지만 네 토치의 온도가 1300도에서 2000도까지 올라가요 네 아 네 이 말은 뭐냐 얘는 이미 화장을 마친 상태다 아 그래서 지금 이게 고증은 확실한게 네 뼈가 나만 있어요 네 화장해도 뼈가 남아요 뼈는 남죠 그렇죠 뼈가 남고 그래서 저렇게 뼈채로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화장해서 아 그러면 근데 화장할 때는 내구도가 굉장히 심히 안 좋을텐데 안 좋죠 그리고 치면은 금방 부서지고 다 쓰러지죠 그렇죠 오토바이 지금 엔진에 불 붙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얘는 화장 라이더에요 고스트 라이더가 아니라 왜냐면 고스트는 화장 라이더 유령입니다 네 유령은 이 뭐 벽제 라이더였어 신체나 이런게 아니잖아요 네 유령은 아예 다른 차원 존재잖아요 어 얘는 화장한 시신이기 때문에 네 화장 라이더라고 해야 맞아요 네 고스트 라이더가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분 닥터 스트레인지 닥터 스트레인지 네 아 뇌절이에요? 어 이분 뇌절이죠 왜냐면은 사실은 이분도 두 번째 카테고리 들어갈뻔 했어요 왜냐면은 그 예전에 그 아서클라크가 네 충분히 발전한 과학기술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아 멋진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과학기술로 이 닥터 스트레인지 가 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에인션트 원도 에인션트 원도 같은 맥락이죠 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어 그렇죠 이거는 할 수 있는데 한 해 그냥 한 해 이건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미래를 보지 못하잖아 아 그렇죠 아 그래서 뭐 이게 1400만 605개였나요 아 미래를 보고 온 네 이게 미래를 보고 온 후에 닥터 스트레인지 나이는 몇 살일까요 막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 아 네 근데 이게 다 세계 해석이거든요 그 미래를 보고 왔다라는 게 네 수많은 미래를 보고 온 게 하나하나 미래를 보면서 이 미래 5분 보고 이 미래 5분 보고 이게 아니에요 네 그냥 존재하는 모든 미래를 본 거고 이 나이는 이제 우리 차원에서 통용되는 시간 개념인 거고 네 실제로 다 세계 해석에서는 시간 차원을 지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이라는 개념 시간도 선택이 가능하다 아 네 예를 들어 차원이 높아지면 어 신이네 그냥 나는 20대 23살 침착맨이다 네 그러면 23살 침착맨인 거예요 그냥 아 네 왜냐하면 시간조차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내가 어디 있을지 뭐 몇 층에 있을지 이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겠다 아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네요 생각보다 그쵸 이거는 사실은 뇌절이에요 아 아직까지 차원에 대한 거는 밝혀진 게 너무 없다 이런 사람이랑 호크아이랑 같은 팀이야 그러니까요 이거 이걸 한다는 게 그거가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아 그리고 할 필요가 없는데 네 그냥 딱 하면 딱인데 딱 하고 그냥 눈만 감았다가 또 아 이건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너무 쉽게 했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여주려고 퍼포먼스 과정을 보여주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는 거야 왜냐면 안 하면 이해를 못해 이렇게 쉬운 걸로 알거든 맞아 맞아 그러니까 갔다 오는 게 누구나 되는 건 줄 아는데 이걸로 한번 보여주면 이 호크아이 같은 애들은 따라한단 말이에요 슈타 짜장면 집이야 그러니까 호크아이 같은 애들은 눈 감았다 뜨면 나도 하겠다 인마 이럴 따라한단 말이야 왜냐면 짬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 보여주면 호크아이가 따라하다가 목이 아프거든요 아이씨 이것도 안 되겠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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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크아이 선배님도 이런 거 좀 어려운 거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께 그 다음에 이제 로그라는 히어로죠 아 로그 이분은 이제 닿는 순간 그 히어로의 능력을 흡수합니다 흡수해 버리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스킨십을 못해요 그쵸 근데 이것도 이미 양자역학적인 오류가 굉장히 많은 히어로죠 아 네 일단은 닿았다라는 개념이 네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우리는 닿은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닿긴 뭘 닿습니까 로그랑 닿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 얘는 닿지도 못하고 능력 흡수도 못하고 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친구입니다 음 네 닿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뺏은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다재다능 다재다능한 걸 수도 있어요 아 뺏었다고 하면서 저희가 흉내 내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음 그리고 악력이 엄청 세가지고 닿은 척하면서 겁나 세게 움켜주는 거지 아 아 아프니까 능력을 못 써 아 그럴 수 있죠 하하하하 아 놔 놔 놔 놔 이러면서 아 아 그때 다재다능하니까 그 능력을 훔친 것처럼 그것도 일종의 초능력이네요 퍼포먼스죠 힘을 못 쓸 정도로 힘 움켜주면 어 그렇죠 악력 히어로라고 말이죠 악력 히어로 네 어쨌거나 닿은 적이 없습니다 이분하고는 게임에서는 엑스맨 게임에서는 이제 뽀뽀하면은 기술 쓸 수 있어요 상대방 기술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바로? 입술로 닿은 적이 없죠 아 뺏어가지고 쓸 수 있어요 상대방 기술 그러니까 그 개 남친이잖아 겜빛 아 맞아 맞아 어 얼음맨이랑 사귄거 아니었어요? 아이스맨은 영화에서는 아이스맨하고 사귀었던거 같아요 어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음 아닌가? 아닌가? 누구랑 겜빛 어 그 폭탄폭탄 열매 어 카드에다 실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아 원래 다 사귄다 아 아 배우가 에나 파퀸이었던거 어 맞아요 앞니가 약간 벌어져있죠 네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죠 좀 다르게 생기셨는데 네 그 다음 이제 스칼렛 와아아아 진 그레이 왜요? 아 이 배우 너무 좋아해 내가 음 되게 매력있어요 네 네 오른쪽은 진 그레이인데 네 염력에 대한 질문들이 꽤 있었습니다 염력은 솔직히 뇌절이죠 사실 왜요? 왜요? 안돼요 어? 그 연상호 감독님이 한건 네? 연상호가 아 영화 염력 안되는거에요? 네 영화도 잘 안됐잖아요 그래서 아 어 근데 염력은 안돼요 네 염력은 안돼 네 타치마키 타치마키 염력은 안되는데 재밌는건 일론 머스크가 네 인공지능한테 인류가 밀릴까봐 네 인간 두뇌에도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게 연결한게 있습니다 바로 뉴럴링크라는거야 네 머리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심어 네 여기다 심는거야 그랬고 생각도 뽑아내고 인터넷에도 생각만으로 접속을 하고 머스크는 이미 심은거 같은데요 아뇨 아뇨 아니요 제가 이걸 심으려면 머리에 구멍을 뚫어야 돼요 아 대신 옛날에는 구멍을 한 이만한걸 뚫어야 돼 아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친구가 어? 야 오랜만이다 죽으면 죽는거야 그냥 아 이 자식아 오랜만이야 이제 연락좀 해 오랜만에 봤는데 장례식장에서 보는거죠 아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 만든 이 뉴럴링크 개발 중인거는 네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요 네 그래갖고 조금 가능성은 있는데 네 저는 안 뚫을거에요 아 아니 그 인터넷에서 나 봤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저런걸 하면은 개쩐다고 하는데 빌게이츠가 만약에 저런거 하잖아요 아 조정하려고 그런다고 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미지가 아니 심지어 하지도 않아 그 사람은 왜 그런거죠 이미지가 아 그럴 수 있죠 워낙 일론 머스크는 또 재밌는 사람이잖아요 아 근데 빌게이츠는 뭔가 목적이 있는 약간 목적지향적인 느낌이 좀 있고 아 아니 난 조정해줬으면 좋겠다 조정해줬으면 좋겠다 혼자 삶을 꾸려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편하죠 아 조정 다하고 싶어요? 빌게이츠가 조정해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제가 조정해줄게요 지금이라도 아니 빌게이츠요 물 좀 떠와요 아 조정 그렇게 하는거군요 형이잖아 이거 보니까 이거 형이네 이미 심었네 머스크가 심었네 어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아 아 4개나 있어? 갑자기 호들갑을 떨어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게 신호가 과하게 신호가 온거야 그러니까 이게 호들갑을 떨지 그럴 수 있습니다 형이네 형 이거 크게 봐봐요 크게 그림이 완전 똑같아 그림이 완전 똑같아 그림이 완전 똑같으니까 어 입술도 좀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딱이잖아 아 나 싫을 때 저거 심기 그게 싫으면 뭐 이미 심기였는데 뭐 근데 이게 사실은 아주 혁신적이진 않아요 이런 연구가 되게 오래전부터 되어왔고 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워낙에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아 이 사람 좀 네 이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되게 대단해 보이게 어 발표를 잘해요 아 연출을 잘해요 사실 내공학 쪽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해오던 연구고 네 근데 좀 시장성 있게 만들진 않았었는데 시장성 있게 발표를 잘하죠 포장에서 이게 깨졌는데 여기 응 이게 깨졌는데 그 두개골 두개골의 접합 부분을 표현한 거 같아요 아 얼마 전에 네 누가 뇌파로 트윗을 써서 올린 걸 봤어요 응 맞아요 그런 걸 하겠다는 거야 그냥 글자를 그냥 트윗을 이거 지금 뇌파로 쓰는 겁니다 응 손 안 쓰고 올렸어요 그냥 생각으로 그게 어떻게 되더라고 가능하죠 주장 아니야? 주장? 아니아니 뇌파로 레이싱 게임하는 거 안 해보셨어요? 아니요 못했어요 그니까 뇌파 딱 연결한 다음에 그 레이싱 게임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해요 계속 조정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잘못하면요? 생각을 잘못하면 생각을 잘못한 거죠 왼쪽 생각했는데 오른쪽 생각해 딱 오른쪽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게임하다 왼쪽 가해자다 아차 아니야 오른쪽이라면 오른쪽으로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왼쪽으로 완전 갈팡질팡할 거 아니에요 갈팡질팡해요 진짜로 막 차가 막 이래 그럼 과연 손으로 조작하는 거랑 메리트가 뭐가 있냐 이거 재밌죠 손으로 조정하는 거는 누구나 해봤지만 뇌파로 차를 조정한다? 신기하니까 아니 이게 실생활에 적용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발전 단계라서 그렇지 나중에는 훨씬 더 그러니까 이게 궁극의 단계가 어떤 거냐면 대화 대화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가 단순히 이걸로 조정한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독일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아 독일어 코드를 다운받아서 업로드를 여기다 해요 맨틀릭스네 올리는 순간 독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네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하고 독일 사람과 대화를 하죠 맨틀릭스잖아요 이거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쳤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되게 기본 상황인 거고 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염력이 가능한 게 만약에 뉴럴링크 같은 이런 기술이 활성화, 상용화가 되면은 네 IoT 시드잖아요 지금 아 예 냉장고, 전자렌지, TV, 컴퓨터 다 연결돼 있어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생각만으로 난방을 켜고 뭐 청소기를 로봇 청소기를 돌리고 아 TV를 켜고 스피커를 켜고 이게 생각만으로 되는 거예요 네 즉 염력과 비슷한 수준의 IoT 전문가가 탄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진, 그레이 뭐 이런 분들 생각만으로 TV를 켭니다 아 염력처럼 네 아 놀면 뭐하니 그럼 놀면 뭐하니 딱 나오는 거야 네 네 유튜브도 진투뷰 딱 나오는 거야 악플 달아 그럼 악플 쫙 달리고 아 이게 나쁜 거야 이 악플은 끝내 한 번 딱 끊어지고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 히어로 실버 서퍼입니다 오 유명하죠 전력이죠 전력 어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조금 문제가 커요 왜 문제가 클까요 어 일단 실버가 아닙니다 뭐예요 서퍼는 맞아요? 서퍼는 맞는 거 같아 하는 집 보면 타고 다니긴 해 어 근데 서핑이 그렇게 중독이래요 아 이분은 서퍼중력이야 서퍼중독 아 12월 대지 주도 갔는데 서핑하고 있더라 저 웃긴다. 실버 서포 가로욕 실버 아님 아 근데 실버면은 스뎅인가? 실버가 녹이 굉장히 잘 쓸어요 근데 실버 서포 녹 쓴 거 본 적 없죠 은수저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쵸죠. 그러니까 얘가 지구로 온 순간 이미 은이 산화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녹이 많이 쓸어야 되고 실버 서포 이 영화에 등장했을 때 제가 볼 때 한 20분가량은 치약으로 몸 비비는 게 나와야 돼요 아 그렇게 광 플리싱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치약으로 칫솔을 묻혀서 닦았을 때 은이 돌아와요 근데 그게 치약 속에 있는 연마제가 표면을 깎는 거요 이 말은 몰라 맞아요. 그러니까 몸이 점점 깎여 나갑니다 미니 서포가 돼야 돼요 나중 가면 미니 서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버 서포한테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베이킹 파우더랑 은박지를 사용을 하면 환원 반응이 일어나요 전기 분해하기? 그러니까 비슷한데 이 환원 반응으로 어떤 식으로 복구가 되냐면 실버 서포의 몸은 다시 원래의 광택을 되찾고 녹이 은박지로 옮겨가요 아 이거를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버 서포가 욕조에서 베이킹 파우더와 은박지를 써서 쿠킹 오일을 대신 많이 쓰겠지 몸이 크니까 그래서 계속 쿠킹 오일로 환원 반응을 통해서 손상된 아 그 몸에 있는 녹을 없애고 매일 밤 손상 없이 미니 서포가 되지 않고 계속 실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죠 와 파우더 값은 갤럭투스가 좀 되주나요? 이거는 그냥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뭐 어쩌면 특이한 분이라 회사 50 네 제 서포가 50 회사 반반해서 이런 분들 유튜브 하면 잘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어 제가 뇌절 쪽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 다음 타자 매그니토 오우 매그니토 철 철 자석맥 그쵸 이 분도 어 빌런으로 분류돼가지고 네 없어요 히어로 쪽에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빌런으로 분류된 것부터가 문제다 어 왜요?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 아까 전에 말씀드린 탄소중립 히어로의 뒤를 잇는 어 분리수거 전문 히어로입니다 어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 철만 뽑아줘 어 어디서든 철을 바로 뽑아납시다 네 분리수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도 무조건 아파트 단지만 하루에 다섯 군데만 돌아도 네 굉장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저분이 아 네 막벌이는 분들 있거든 맞아요 맞아요 환경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빌런입니까 매그니토 고물쌍 그러니까 철이 제일 비싸고 제일 비싸고 이 감 나가는 것만 뽑아서 쫙 뽑아내면 얼마나 잘돼요 매그니토 그 타로가 어떻게 했는지 알죠? 네 몸에 있는 철분 뽑아가지고 철분을 뽑아내서 그걸로 쇠구슬 만들어서 뚫어서 맞아요 맞아요 죽이고 탈출했어 누구 철분? 자기 몸? 아니요 간수 철분 아니 몸 피 속에 매그니토 아마 미스틱이었나 미스틱이 간수 몸에다가 철을 이렇게 주입해요 그러니까 철분보다 더 많게 그거를 끌어내서 모아내서 그걸로 탈출해요 인간 몸에 있는 철분으로는 부족해요? 부족해가지고 조금 적었다고 철분량 매겼어 철분량 매이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면은 사실상 무적이네요? 인간 몸에 있는 철분도 다 뽑아내면 공격이 그냥 다 되니까 그래서 플라스틱 감옥에다 가둬놨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빈혈인 분들은 괜찮겠죠 빈혈인 빈혈인 오히려 아우 이러는데 너 뭐하니? 그럴 수 있죠 아우 헤데이크 아우 현기증 저거 보니까 또 현기증 나네 아우 짜식나 도대체 왜저래 너 뭐야 저거 야 내보내렸잖아 아 알았다고요 안한다고요 막 이렇게 이렇게 근데 어쨌거나 이 매그리토는 자기장 자기력을 이용하는 히어로거든요 네 문제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이 감소하는데 그렇죠 거리 제곱에 반비래요 아우 이 말은 뭐냐면 조금만 멀어져도 급격하게 급격하게 줄어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자서 네 붙어있는데 그렇죠 조금만 멀어지면 붙습니까? 안 붙어요 거의 0이 돼버려요 여기서부터 느끼는데요 한 이 정도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으로 금속을 들어올리거나 분리수거하는 건 엄밀히는 불가능하다 아우 그런데 작년 1월 네 했다 작년 1월 말에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가 나옵니다 뭐죠? 네 그 철새나 연어 같은 친구들 네네네네 회기성? 네 고향의 때 되면 돌아가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분들이 방향을 진짜 잘 찾아요 어디 있던 자성으로 찾는 건 딱?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가설이 있는데 뇌 속에 나침반 역할을 하는 자기수용체가 하나 있어요 얘가 그래서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한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아 지구에 이거의 모티브를 얻어서 네 그 우리나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네 나노나침반을 만들었어요 나노나침반? 네 이게 우뇌 운동피질에 나노나침반을 넣어요 네 주입을 해요 뇌에다 넣어요? 네 그 다음에 나침반이 뇌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특정 자기장을 가해주면 네 나침반이 돌면서 네 돌면서 뭔가 문을 열면서 이온이 세포 내로 유입이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되면은 그 한쪽 발의 운동신경이 활성화돼요 네 이 말은 뭐냐 오른쪽 발이 활성화됐다 네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 네 왼쪽 발이 활성화됐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 아 그리고 심지어 활성화된 쪽의 운동신경이 운동능력이 5배가 형성됐어요 아 아 뭐 재활할 때 쓰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네 나노나침반을 집어넣어 놓고 뇌에다가 네 이걸로다 자기장을 가해서 네 얘한테 원하는 세포를 활성화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네 자기장을 통해서 다양한 뇌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뇌 안에 들어있는 나노나침반 때문에 네 자기장으로 쥐를 조종하는 거예요 아 즉 매그니토가 울버린 이렇게 조종하잖아요 네 금속이니까 네 그것처럼 사람이 자기장으로 쥐의 행동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오른쪽으로 가라고 왼쪽으로 하고 앞으로 하고 뒤로 가고 이거를 자기장으로 우리가 생물을 조종할 수 있게 자석하라고 하지 네 마치 매그니토처럼 아 매그니토가 자기장으로 무언가를 조종하듯이 이런 연구를 지금 해낸 겁니다 어디에다 쓰려고도 쥐고 어 그리고 여기 고무 둘러 고무 둘러 고무 고무 말고 금속 금속 어 금속 둘러 매그니토처럼 뚜껑 써 자기는 또 안 당하려고 뚜껑 쓰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제일 빠른 거는 새우깡 봉지 같은 거 쓰면 딱 바로 막아요 새우깡 봉지 야 새우깡 봉지 근데 조심해 매운 새우깡이면 매워 매워 가루 떨어지면 새우깡 봉지 뒤집어으면 괜찮아요 그냥 새우깡 없어 그냥 새우깡 가루 많은데 가루 눈에 들어가면 진짜 아프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걸 집어넣고 원하는 세포를 선택해서 활성화한다 이러면 일시적으로 뭔가가 갑자기 열리는 거야 뭔가 긴 능력 같은 게 운동 신경 다섯 배 항상 했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자기장을 딱 주면 달리기가 다섯 배 빨라지고 이런 걸 상상해 볼 만한 거죠 아 그 스칼렛 요한슨 나오는 영화 있죠? 그거처럼 그거처럼 막 이게 뇌 기능 뭐 다 쓴다는 그 영화 근데 그것도 오류가 있는데 스칼렛 요한슨 나오는 거? 루시 루시 다음 영웅 캡틴 마블 오 캡틴 마블 캡마 얘는 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요? 근데 왜 넣었어요? 말도 안 돼요 얘는 그냥 뉘절이에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냥 줄넣어요 그냥 뭐 다 부셔요? 다 이겨요 다 이겨요? 네 다 이기니까 손에서 빔 나가 네 훌륭합니다 그거 할 때 나왔어요? 엔드게임 할 때 나왔어요? 아 그 막판에 나와가지고 뭐 약간 나왔어요 나왔어요 너무 세서 나오면 안 되나? 네 막판에 나와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 그 영화 말미에 도착한 경찰차 느낌으로 나왔죠 너무 세니까 너무 세니까 나오면서 사건 종결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노스랑 다이터도 해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이터도 무조건 해볼만 하죠 근데 되게 바빠 맨날 뭐 맞아요 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일이 많대 경찰하고 똑같은데? 똑같죠 똑같죠 영화에 나오는 경찰도 바빠 영화에 나오는 경찰도 되게 바빠 늘 바빠 늘 바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맨날 도넛을 먹고 있어요 별로 안 바빠 사실 문제죠 바쁜 척해 저는 개인적으로 토르한테 썼던 방식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마블 경찰이네 마블 몸무게 한 40kg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되르되가지고 무게도 잘 못 들고 하잖아요 약간 캡틴 마블도 그 정도 너프를 좀 당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 그래야지 좀 뭔가 이 캡틴 마블 입장에서도 출연을 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롤 하는데 브론즈끼리 놀고 있는데 플래티넘 못 껴 놀고 싶어도 애매해요 애매해 실버 정도까지는 떨어져줘야 놀 때도 같이 껴주고 하는 거지 전체 게임 자체를 망가뜨려 본인도 재미없고 같이 하는 거 우리가 히어로를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불안전한 면 때문에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완벽해 약간 DC 느낌이 나요 그래서 DC 쪽이 약간 고귀하고 저 친구가 다 부신 거예요 오다 주순 거 같은데요 뭐가요 저 뒤에 있는 거 저 왜 나오는 거죠 우주선? 우주선하고 원래 그 정도의 존재다 공군 출신이에요 맞아요 조종사 출신 공군 조종사 출신이에요? 오다 주순 거죠 나는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지나가다 오다가다 천 원짜리 주술 때 나는 전투기 같은 거 주워온다 이런 거죠 아 그 다음 그만큼 힘을 보여주는 캣마 그 다음에 우리 콜로서스 아 네 캡틴 플랜인 아니에요? 아 이 캡틴 플랜이 좀 담긴 했는데 얘가 이제 얘는 약간 실버 서퍼는 실버가 아니잖아요 얘도 이제 금속인데 데드풀에 나왔던 애인데 신체가 금속이 되는 애예요 네 좀 황당하죠 중금속 중독이라고 말이죠 그 데드풀에서 비싼 엑스맨은 못 나오고 얘가 나오고 맞아요 계약된 애들만 나왔는데 근데 얘가 변한 금속의 이름이 오가닉스틸이래요 오가닉스틸 오가닉스틸이요? 뭐 뭐예요? 천연이에요? 저도 이상한 거야 오가닉이라는 게 유기농이잖아요 몸에 좋은 거잖아 네 유기농 오가닉스틸 유기농 금속이라는 건데 이게 뭔 소재인지는 모르겠어요 비료 안 썼나 보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료를 원래 안 쓰죠 금속은 뭐 안 넣었나? 재료 날때 첨가물을 안 넣었나 보다 근데 오가닉스틸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어 그래갖고 좀 황당해요 황당한데 뭔 소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2018년에 강철보다 100배 강한 금속을 개발했어 어? 뭘로 만든 거예요? 백금과 금합금 백금? 금은 원래 모르잖아요 아 근데 딱 정확하세요 백금과 금합금 별 대단한 게 없는 조합이에요 근데 그렇게 돼? 너무 흔해 네 근데 100배가 강하다는 게 뭐가 100배가 강하냐면 네? 내마모성 기준으로 100배가 강하네요 내마모성 네 내마모성 기준으로 다이아몬드랑 동급입니다 아 내마모성이 뭘까? 이게 안 달아 네 맞아요 안 달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칼을 써 근데 예를 들어 장미칼이야 장미칼이 좀 쓰다보면 무뎌지겠죠 네 근데 칼 주변에다가 얇게 다이아몬드 코팅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다이아몬드 코팅만 해도 엄청 내구도 올라갑니다 대신에 다이아몬드 코팅하면 장미칼 가격이 뭐 2천만 원 하겠죠 많이 올라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금을 만든건데 이게 얼마나 내마모성이 좋냐면 이 금속으로다가 바퀴를 만들어서 지구를 500바퀴를 돌아야 완전 마모돼요 근데 저게 뭐 마모가 세다 안되는 대신에 물렁물렁 하긴 하죠 지금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든 금속은 마모되고 무뎌지고 변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일어날까요 그게 덜물렁해서 아니 물렁한 것과 딱딱한 거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 마모가 안된다 이 말은 이 금속은 아주 단단할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선입견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코팅하고 아무리 다이아몬드 코팅하고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도 결국 부딪혀서 우리 호민이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마모돼요 특히 자동차 엔진 타면 탈수록 얘가 엔진이 부딪히면서 마모가 되고 자동차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기존에는 침착맨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모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딱딱해야 된다 그래야 최대한 덜 부서지겠다 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된 거죠 마찰을 피해 태극권 금속?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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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금속 껌이네 이게 다이아몬드가 마모가 잘 안되는 이유가 다이아몬드 주변에 탄소층이 생겨요 얘가 일종의 대신 달아주는 형태로 계속 다이아몬드 주변에 탄소층이 있는 거야 얘가 단단하기도 하지만 이 학금의 특징이 다이아몬드랑 유사한 탄소층 같은 얇은 막이 자발적으로 계속 합성이 돼요 광어막 계속 이게 윤활류 역할을 하니까 마모가 돼야 되는데 또 윤활류가 붙어있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천모가 계속 근데 하필이면 금하고 백금 학금이네요 비싸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다이아몬드에 비하면 다이아몬드랑 동일한 내맘고성인데 그리고 그래서 콜로소스도 굉장히 딱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부터가 패러다임이 잘못됐다 여기가 금이에요? 제 생각에는 꾸준히 표면에 박막이 생기는 구조여야 돼요 얘가 내맘고성이 좋으려면 그래서 약간 각질 같은 게 계속 생겨야 됩니다 각질이 계속 생긴다? 그러면 콜로소스는 내 맘속에 굉장히 좋겠죠 캘리포니아 주지사님 닮았나요? 아 좀 비싸네요 그리고 우리의 히어로 토르 토르 지문인증 방식 묜리를 들고 있죠 저거는 지문인증입니다 본인만 할 수 있죠 본인만 할 수 있죠 근데 저거를 비전이 들거든요 비전은 인공지능 안드로이드예요 즉 지문인증 방식을 해킹했던 뜻이죠 안드로이드 인공지능이니까 잡는 순간 해킹이 되는 거야 어차피 소프트웨어니까 막 풀었어 일반적으로는 저건 지문인증 방식의 무기고 다른 애는 못 들어요 근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토르가 신무기 스톤브레이커 만들 때 과연 몇 도의 온도를 견뎠느냐 근데 중성자별에서 토르가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중성자별 같은 경우는 초신성이 폭발한 이후에 남아있는 잔재가 극단적으로 압축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압축이 돼서 중력이 굉장히 강하고 아마 우주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들이 중성자별에서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 때문에 예를 들어 철이 단단한 이유가 계속 때려서 그렇거든요 우주 공간에서 엄청나게 때려서 때려 부시고 뭉쳐갖고 딱딱해진 거예요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토르가 새로운 신무기를 중성자별에서 합성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우주 제철소 같은 거죠 근데 망 만들어진 중성자별 표면 온도가 천억 켈빈 켈빈은 그냥 0켈빈이 마이너스 273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워낙에 수치가 크니까 그냥 도라고 봐도 돼요 273 정도 차이가 나요 도랑 근데 망 만들어진 중성자별의 온도가 천억 켈빈 그리고 질량이 무거울수록 뜨거워지거든요 중성자별이 표면 온도가 1조 켈빈인 중성자별도 있어요 1조 켈빈 근데 이게 빛은 가시광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외선인 엑스선으로 나오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은 태양의 100배 정도 밝기밖에 안 돼요 엄청 뜨거운데 근데 여기서 토르가 버티거든요 중성자별 제철소에서 중성자별 제철소에서 토르가 일단 보이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자기 무기 만드는데 좀 뭐 잘 안 맞아가지고 옆에서 거두는 겁니다 어떤 의미를 잡았지나 힘쓰려고 어 근데 이제 얘가 여기서 토르가 보이는 것 자체가 만약에 진짜 중성자별에서 엄청나게 밝은 빛이 나오고 있으면은 그냥 백색이야 백색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토르가 보인다? 이거는 갓 태어난 중성자별은 아닙니다 무지개는 뭐예요? 무지개는 뭐 약간 빛이 세츄레이션 된 거 아닌가 싶어요 비었나? 네 그래서 10년 정도만 지나도 중성자별의 온도가 100만 켈빈까지 떨어져요 1조 켈빈이었다 빨리 식네요 100만 켈빈 굉장히 빨리 식고 밝기도 태양의 0.1% 정도로 줄어요 엄청 빨리 식네요 즉 이 정도 밝기일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아마도 좀 된 중성자별에서 스톤브레이커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100만 켈빈 정도 돼요 온도가 네 그러니까 그 토르가 버틴 온도는 100만 켈빈 정도 되는데 그것도 뭐 장난 아니죠 100만 수길 네 100만 켈빈이면은 태양의 온도 표면 온도가 6000 켈빈 중심부 15000 1500만 켈빈 네 100만 켈빈이래도 꽤 뜨겁죠 꽤 뜨겁죠 근데 표면 온도가 6000인데 표면에서 멀리 가면 더 차가워질까요 뜨거워질까요? 차가워지는 거 아니에요 멀리 가면 예를 들어 가스레인지 가까이가 6000도야 네 멀리 가면 5000도일까요? 10000도일까요? 5000도 아니에요? 더 뜨거워 더 뜨거워 더 뜨거워 어 더 뜨거워 왜? 왜? 몰라 더 뜨겁지 않아? 우리가 아직 그걸 몰라요 태양의 표면이 6000도에요 네 표면으로부터 멀어지면은 더 뜨거워 200만 도까지 올라가요 왜요? 이게 코로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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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의 비밀을 밝히려고 지금 우리가 몰라요 아직 네 파커 태양 탐사선이 지금 태양으로 출발한 지 꽤 됐어요 아 그리고 지금 성과가 꽤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나중에 파커 태양 탐사선 때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아 나중에 얘기할 게 또 산더미같이 산더미 같아 진짜 이거 어떡하지? 얘기해도 얘기해도 네 네 그 다음 휴먼 토치 나옵니다 네 우리 캡틴 아메리카 뜨겁죠? 와 토치 온도 1300도에서 2000도까지 올라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매우 뜨거운데 붉은색입니다 저 땐 방정맞았는데 네 제가 퀴즈 드릴게요 캡틴 아 캡틴 휴먼 토치 붉은 불이 붙었습니다 네 또 불 붙은 애가 있어요 굉장히 익숙한 애 중에 네 히어로는 아닌데 펑계단? 예죠 예 어 네크로맨서 어 파란 불 그쵸 둘 중에 누가 더 뜨겁습니까? 아 이거 얘는 파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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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완전연소 완전연소 아니야 저거? 파란거 가스불 파란거 어 좋습니다 불완전연소 완전연소도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 네네 빈의 변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게 높은 온도의 물체일수록 더 짧은 파장에 더 많은 더 짧은 파장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아 즉 푸른색 별이 붉은색 별보다 더 뜨겁다는 겁니다 아 근데 저거 불 아니래요? 저게 불이 아닐 수 있죠 뭐 영혼 뭐 이런거 어 영혼 귀신이래요 아 영혼이야? 근데 영혼이란 존재는 과학에서는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음 보기에 불이에요 마세지 보기에 불이다 아 네 요렇게 보겠습니다 그냥 어 그런데 네크로맨서 몸에 붙은 불이 더 뜨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이니까 네 이 말은 뭐다? 휴먼 토치는 이미 근성에서 네크로맨서는 졌다는 거죠 아 네 그 정도고 근데 반대 경우가 있어요 반대 경우 어 촛불 네 촛불 무슨 색이죠? 주황색이죠? 주황색 네 촛불에 심지 쪽 무슨 색입니까?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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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 쪽 파란색 나나? 파란색 노란색 아니에요? 약간 푸르스름하죠 파란색 그런데 어 촛불에 이 노란색 주황색이 뜨거울까요? 심지가 뜨거울까요? 심지 지금 빈의 변이뱁 측은 파란색이 더 뜨겁다고 했죠 네 어? 아니야? 촛불 온도 몇 도인지 아세요? 촛불도 몇 도예요? 100도 1400도입니다 어? 100도는 무슨 1400도야? 촛불의 온도가 100도는 물이 끓죠 촛불의 온도가 1400도 만만하게 보면 안되겠네? 만만한 줄 알았는데 용암의 온도가 1200도 용암보다 뜨거워요? 촛불이 용암보다 더 뜨거워요 그래요? 네 다시는 촛불을 무시하지 마라 촛불을 무시하면 안돼요 그러면 아카이누 그럼 촛불을 위만 잡이네? 근데 촛불은 끝에가 뜨거운 것 같은데 아 근데 촛불이 1400도인데 네 촛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에너지 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아 예 그런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뭐 정전기 네 정전기가 전압과 전류가 엄청 높아요 네 사람 죽어요 잘못하면 오 근데 아무도 안 죽죠 네 정전기가 발생해서 사라지는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 어 타격을 못 입혀요 촛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쵸 그게 지속되면 굉장히 무스무시하겠죠 우리 불이 안에서 그래 응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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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불도 용암보다 더 다할 수 있어 우리 촛불도 아 근데 안에서 노력을 안해서 잠시 머리도 좋았어 네 근데 어쨌거나 촛불이 1400도인데 바깥쪽이 1400도입니다 겉불꽃이 그리고 심지 근처에 굉장히 어두운 쪽 푸르스름한 데가 500도 밖에 안돼요 네 근데 왜 심지가 파란색이냐 어 빈의 변이법책하고 이 촛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어 둘은 완전히 달라요 뭐냐면은 그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돼요 안쪽에 있다 보니까 네 타버리고 산소 공급이 안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연소가 제대로 안되고 네 이산화탄소가 나와야되는데 일산화탄소가 나옵니다 네네네 네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일산화탄소가 연소할 때 푸른 불꽃을 내요 어 즉 이 말은 뭐냐면 일산화탄소가 연소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생기는 파란 불꽃이지 실제 빈의 변이법칙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음 네 요거까지가 이제 네 번째 뇌절이었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어 이제 어 마무리입니다 어 이 아저씨 누구에요 이 아저씨 그 아저씨요? 네 그 가슴에 있는 그림으로 보면 약간 나방맨 같은 느낌이에요 골아저씨? 네 어 마이클 잭슨도 있네요 그러게요 저 동네에 그냥 아 탄테온이 아니 여기 탄테온인데 탄테온이 있어요 맞아 이거? 오 여기 그것도 있네요 네 뒤로탄 그러니까요 그게 그게 쓰랄아빠 난 모르겠어 아이언맨 말고는 아 특이한 분들 많죠 예 근데 우리 모두가 김도형 도형 도형도 있네 진짜 우리 모두가 근데 영웅에 열광을 합니다 네 뭐 왜 열광할까요? 어 히어로다에 열광하는 이유야? 예 음 그러게 당당해 당당해 어 생각을 안해봤어 어 뭔가 그 자신감 꿀리는 게 없어 그리고 사실 권선증악 구도도 굉장히 좋죠 네 아 적을 처단한다 카사이다 네 CG도 굉장히 멋있죠 네 그리고 뭐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을 얘네들은 해내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이거의 초인적인 이 존재에 대해서 인류는 계속 열광해왔어요 네 아 네 그리고 이제 액션 같은 거 보면 시원하잖아 네 우리가 주먹으로 때리면 그냥 아야 이러지만 그렇죠 막 맞고 막 200m 날아가고 막 그거 다시 일어나가고 그냥 툭툭 털면서 네 그러니까 약간 어디 막 어 모기가 물었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네 이게 굉장히 멋진 대리만족을 줍니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걸 알아봐야 돼요 네 왜 우리가 영웅에 열광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초인들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네 에 대한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엑스맨 어 엑스맨에서는 이런 초인들 히어로들을 돌연변이라고 부릅니다 네 네 네 돌연변이 왕 엑스맨이네요 왕 엑스맨 그렇죠 왕 냄비 엑스맨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저거 머디 가장 나게 하는 그거 같은데 아 약간 엑스맨에서 만든 거 약간 조금씩 이게 파장대 쏘아주는 아 네네 효과가 드라마틱하진 않죠 네 근데 돌연변이 뮤턴트라고 부르거든요 맞아요 차별받아요 네 돌연변이는 가장 큰 특징이 집단에서 다수가 아닙니다 아 네 다수가 아니고 근데 굉장히 멋진 게 있어요 돌연변이는 다수가 아닙니다 네 하지만 그 소수로 인해서 집단이 멸망하질 않아요 음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바구니 나눠 담아라 어 비슷한 말이에요 똑같은 게 그 농작물도 유전자 또 비슷한 거 있으면 그 한번 그 바이러스 한번 돌면 완전 다 말라버리잖아 일단은 제가 아주 정확한 예시나 드리면 네 혹시 겸상적혈구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겸상이요? 겸상적혈구 증후근이라는 게 있어요 오 적혈구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적혈구 동그랗게 동그랗게 왼쪽에 있는 게 정상적혈구입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게 겸상적혈구예요 뭔가 좀 많이 빠졌네요? 네 네 겸상적혈구는 적혈구 모양이 둥글지가 않고 난 모양으로 생겼어요 네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다보니까 산소도 전달이 안돼 영양분도 전달이 안돼 빈혈도 굉장히 아주 많이 시달려요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네 빈혈도 시달리고 생존에 굉장히 불리한 형태의 적혈구입니다 네 네 근데 이런 겸상적혈구 증후근을 갖고 있는 사람이 특정한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오 그게 어디냐면 어디에요? 그 지역이 말라리아가 매우 많은 지역 모기 때문에? 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전염병이 뭔지 아세요? 말라리아에요? 네 바로 말라리아입니다 아 족귀 말라리아가 족귀를 네 말라리아의 치사율 네 전염병 보통 치사율과 전염성 네 이 둘은 반비례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에볼라 네 에볼라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숙주가 옮겨야 되는데 네 숙주가 죽어버리는 거야 아 그래서 전염성이 떨어져요? 전염이 안 돼 아 근데 지금 코로나도 전염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숙주가 안 죽고 잘 돌아다녀요 네 그러니까 전염성은 올라가나 치사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네 즉 치사율이 높아지면 전염성이 떨어지고 전염성이 올라가면 치사율이 낮아집니다 아 스탯 분배를 잘해야 돼요 이게 모든 전염병이 특정한 스탯을 가지고 골고루 배분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근데 말라리아가 치사율이 높고 전염병도 매우 좋아요 아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중간 숙주인 모기가 옮겨서 모기야 저놈이 옮기니까 얘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어차피 빨리 죽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 아주 치사율이 높아 사람이 죽어요 상관없어 숙주 죽어도 돼 왜냐하면 중간 숙주인 모기가 옮기니까 전염성은 모기가 책임집니다 아 그러니까 치사율이 낮아지질 않아요 네 모기는 계속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전염병이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가 진짜 많죠 네 근데 말라리아의 원인이 되는 기생충이 네 적혈구 안에 있는 해모글로빈에 있는 산소를 이용해서 번식하고 숙주 사람을 죽입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게 네 아까 보여드린 겸상적혈구 있잖아요 네 모양이 달라 네 그러니까 이 안에 기생충이 딱 들어왔는데 네 모양이 이상한 거야 아 그러니까 번식을 못해요 아 아 네 이 말이 뭐냐면 얘기 듣고 온 개가 아닌데 그쵸 어 이상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만약에 말라리아가 난리가 났어 네 전 인류가 전부 다 말라리아의 위협에 빠집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겠죠 네 치사율이 높으니까 네 네 근데 소수의 겸상적혈구를 보유한 사람은 말라리아의 이민이에요 아 네 면역이에요 그쵸 이 겸상적혈구는 돌연별입니다 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네 생존에 굉장히 불리한 빈혈에다가 순도 잘 못 써 여행분도 공급이 안 돼 너무너무 수명도 짧아 막 힘들어 네 그런데 이 겸상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소수는 말라리아의 면역 이민입니다 아 면역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집단 인류를 지키는 돌연변이의 힘이에요 그럼 저거를 조금 채취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주사를 넣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겸상적혈구가 되진 않죠 저런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겸상 그러니까 저거는 일종의 보험 같은 거에요 아 만약에 말라리아로 인류가 멸종하는 시기가 되면 그럼에도 인류는 겸상적혈구를 가진 인간들 때문에 멸종하지 않는다는 보험이죠 아 이런 일이 돌연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아 네 즉 어떤 위기가 닥쳐 네 인류가 멸종할 것 같아 네 거기서 그 위기의 이민인 소수가 무조건 존재해요 네 그게 돌연변이에요 바로 네 네 그래서 기존 체제에 순응하는 동일한 다수의 결정에 반기를 들면서 새로운 길로 떠나는 혁명적인 발자국에 우리가 박수를 보내는 행위가 바로 이 영웅 시오로 영화에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오로 하면 우리랑 동떨어져 있고 너무 엄청난 힘 네 하지만 그들이 열광 우리가 그들의 열광을 하고 그들이 우리가 아름답게 멋있게 아주 훌륭하게 우리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이 소수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래서 네 네 이런 말을 우리가 시오로에 열광한 이유는 영원한 인류 멸종하지 않은 영원한 인류를 위한 이 치열한 몸부림에 우리 스스로에게 경의를 표하는 게 우리가 영웅에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아 그리고 시오로는 바로 인류에 속한 우리 자신이기도 하다 아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야 아 나 세뇌당했어 호카이도 영웅이다 호카이도 왜냐 소수야 그러면 침착맨도 영웅이다 영웅이다 네 형은 하하하하하하 벤씨야 벤씨다 난 벤씨다 아 그러니까 계도님도 저도 이제 영웅일 수 있죠 벤씨야 아 저는 벤씨 아니죠 어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영웅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뭐 능력 초능력 초월적인 존재 이거에만 집중을 하는데 그들이 소수이고 결국 소수들이 인류가 영원히 존재해 인간은 죽어요 네 근데 인류가 영원하는데 많은 기여를 합니다 아 도련변이들이 그게 바로 도련변이 실제로 많은 도련변이가 일어나서 인류는 진화했고 네 네 우리 모두가 생존하기 위해서 소수의 도련변이들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야 도련변이가 없으면은 진작에 죽었죠 없어지면 다 같이 없어져요 어 그러니까 그 도련변이가 왜 생기는지를 되게 궁금했어요 과학자들이 네 왜 이런 겸상적 혈구 같은 이상한 애들이 태어나서 네 얘네들은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서 못 뛰어요 왜냐면 산소공급이 안되니까 음 도대체 왜 이런게 태어나는 거야 누구 저러고 태어나는 거야 결국 만에 하나 보험을 위한 에 생존을 위한 보험인거죠 아 아 그렇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가 없으면 다 죽어요 억울하네요 멸종해버리죠 인류가 아니 그런 사고가 없으면 아 사고가 없으면 겸상적 혈구를 갖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죠 슬프죠 아 그러니까 그 엑스맨에서도 뮤텐트들이 엄청 차별받아요 그렇죠 또 불편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소수를 예를 들어 겸상적 혈구에요 네 이분들은 인류의 영원한 인류를 위한 보험입니다 아 그분들을 경의를 표하고 박수를 보내야 돼요 아 그들도 그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게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소수에 대한 경의를 우리가 표하고 아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네 인류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어요 아 그게 가장 중요하죠 결론은 피씨 이게 아니 이게 그 자비에 교수님의 이제 일원 이제 섞여서 잘 살아야 된다 네 근데 이제 도전 변이가 사실 더 우수하기 때문에 응 겸상적 혈구가 더 우수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적혈구는 다 죽여야 된다 이게 매그니토 그렇죠 네 차별을 먼저 선차별받고 받아서 그래 받아서 단발심 때문에 맞아맞아 상처가 있는거에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차별받아야 되는게 오히려 더 나은거다 우리가 보험인데 아기받쳐서 그렇죠 이럴 바에는 아예 정상적 혈구 없애버리고 말라리아 뿌려버리자 아 왜냐면 우린 괜찮잖아 아 맞다 그게 매그니토야 이게 매그니토에요 말라리아 뿌려서 인류 멸망시키고 우리는 그 다음 세대다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해도 결국 겸상적 혈구가 또 다른 위험에서 멸종할 수 있어요 어제 적네요 매그니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돌연변이 소수가 등장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 평범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의를 포하고 박수를 보내야지 이게 진짜 영원한 인류가 밝혀있는 길이죠 이야 철학적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히어로 영화가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줘요 그러네요 진짜 그런 식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었는데 네 진짜 우리 침착맨님 카페 제1법칙이 결국 서로 존중하자 소수를 아껴주자 우리가 서로 함부로 무례하게 하지 말자 자기의 교수였어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류를 위한 롤입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저는 돼요 아 매그니토였어 저는 무시해도 돼요 서로는 하면 안돼요 대전자가 약간 달라요 하지만 침착맨님이 무시를 해도 한국인들은 다 좋아하더라 아 세뇌당했어 즉 무시가 아니죠 세뇌에 외를 안해요 어쨌거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네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오전 4시 44분 사사사 떴고요 마지막까지 9000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짜 이 시간에 9000분은 대단한 거예요 기록적인 거 기록적인 거 와 이거를 과학을 예 와 이게 선생님 그 그게 너무 재밌어서 계속 이렇게 채팅을 치면서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요 아 이게 감사하네요 급속냉가 와 세포가 다치지 않는 냉가 와 와 넌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그 히어로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요것도 아 결국은 기가 막히게 모든 것들이 다 인류를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것들이 예 어떻게든 인류를 조금이라도 더 살게 만들려는 행동이죠 결국 과학을 좋아하고 과학문을 알리는 것도 저는 인류를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예 침창민님 방송을 하시는 것도 그냥 재밌어서 하시는 걸 수도 있고 우리 호민 호민 형님 방송하시는 것도 그냥 내가 저에게서 하시는 것도 있고 네 근데 그 모든 행위들이 쌓여서 결국은 인류가 한 걸음 나가고 오래 보존하고 버틸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양분이 되고 있는 겁니다 흠 이게 대상의 품격이랄까 흠 흠 흠 너무 좋네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모두 지금 시청하고 계신 한국인분들이 하시는 모든 행위들 사회활동들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전부 다 영원한 인류를 위한 행동이니까 예 아주 자부심을 갖고 예 우리 하루하루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나아가시죠 좋습니다 박수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재미있게 들어봤고요 어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와 근데 진짜 저도 남이 뭐 하는데 4시 44분 까지 집중해서 보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와 진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 두 분도 정말 너무 훌륭하시고 보고신분들도 그렇고 와 이거 진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이거 말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듣는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쵸 8시간 16분 8시간 넘었어요? 네 아 진짜 제가 다음엔 정말 4시간 안에 끝났어요 4시 정말 주제를 잘 잡아야 돼 주제 허언이죠 허언 아 진짜로 제가 4시 나지 압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준비를 해온 시간을 알고 있음에도 나오는 얘기가 근데 이게 전체 분량이 전체 분량이 로켓공학보다 적어요 이게 근데 이렇게 길어진거는 사실 우리가 하나하나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옴니버스 스타일이 되니까 심창맨님도 이제 얘기하실 부분이 있고 호민형님도 얘기하실 부분이 이러다보니까 이제 이게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시간을 말한거 1시간을 하면 3시간이 되니까 근데 이수자님은 이거를 알고 있었어 PDF를 열더니 로켓보다 페이지가 많네요 아 그래요? 이런 생각이 나갔어 어? 로켓보다 페이지가 적을텐데 조금 아 아닐수도 있겠다 이게 왜냐면 최종본 비교를 안해봤어요 이거를 편집할때 전달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더 많을거 제가 봐도 이게 더 많아요 아 그러면 제가 최종본을 비교를 안하고 중간본을 비교해서 그런가봐 아 이게 언제 이렇게 많아졌지? 아 이게 몇 페이지냐면 139페이지인데 139페이지입니다 아 이상하네 왜이렇게 많아졌지? 이상하네 이게 왜이런일이 자꾸 벌어질까요? 이상하다 조금 늘어난거네요 제가 조금 추가한 것들이 원래는 더 적었어요 백 십 몇 페이지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중간본에서 근데 언제 이렇게 늘었지? 그러게요 아 이거 아마 침착맨님 카페를 계속 보면서 추가질문들 넣다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좀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오히려 좋죠 오히려 좋죠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습니다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쾌감 오늘 맛보게 됐고 네 다음에는 정말 제가 4시간으로 끊겠다 정말 5시간도 아니고 압니다 압니다 아 뉴스 하나 뉴스 하나 몸풀기는 근데 몸풀기는 둘, 세 개를 해야돼요 뉴스 하나에 몸풀기 하나? 아니 몸풀기 하나 할 수가 없는게 이번에 못한 몸풀기가 지금 5개가 넘어요 뉴스 하나에 몸풀기 둘 오케이 그정도 둘 압니다 아니 왜 압니다 왜냐면은 오늘 차돋 짬뽕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 괴도민수 방정식도 지난번에 했고 아 그렇죠 약간 거물급들은 다 정리가 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소소한 질문들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네 좋습니다 이거 한 몇시간 더 하면 벗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좀 다음에는 좀 약간 연애의 과학 이런거 한 다음에 뭐 약간 그 월드컵 이런거 애니 캐릭터 월드컵 이런거 하면 재밌겠네요 아 아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안대과학 채널을 한번 나가는거 아 좋습니다 오 그거 좋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흔쾌히 저희는 사실 진짜 구멍가게거든요 호민형님도 한번 나오시죠 왜 이 채널만 나오는건데 응? 같이 가자 아니 호민형님 채널에도 저 나가도 돼요 나오셔도 되죠 저 불러주세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정말 저는 어 불러주시면은 언제든지 진짜 제가 침착맨님 이제 말씀하시는거에 NO를 절대 안해요 어 거의 약간 헌법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어 오늘 어떠십니까? 가겠습니다 아 언제 어떠십니까? 가겠습니다 아 맞아요 예스맨이에요 예스맨 아 무조건 예스맨 아니에요 요새 거절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침착맨님은 저의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인생에서의 큰 전환점을 주셨다 아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거를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어 그건 사회 정의에 위배되죠 아 네 그래서 근데 오늘 왜 139페이지였어요? 근데 분량이 길어지는 것은 사회 정의에 위배되지 까진 않아요 음 네 그거는 사회 정의에 위배되는 정도 까진 아니고 조금 사회를 불편하게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음 그 정도는 어쩔 수가 없었네요 그쵸 어쩔 수 네 일부러 할 일 실력은 아니었고 아 정말 제가 저는 늘 준비할 때마다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너무 짧게 끝나서 약간 그쵸 흐지부지 되면 어떡하지 그쵸 그쵸 너무 그 한국인분들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네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쵸 이거 얘를 안 다루면은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쵸 이거를 계속 하다보니까 쓰읍 하 근데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 시간까지 보시지 근데 이제 그거 내일 출근 안 하시네요 대부분이 출근을 하실 것 같은데 아예 휴가를 내신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니까 아 웨이체 내시셨다고 아 그래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아 또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는 제가 한번 채널 안될과학 채널에 한번 하서 인사드리고 그 양님도 인사드리고 아우 진짜 양님, 공지님 지금 미국에 계신 공지님 네 공지님 언제 오세요? 너무 팬이에요 아 공지님 오셨다가 금방 가셨어요 잠깐 오셨다가 네 미국병? 네 약간 대미국 그 연구소에 계셔가지고 또 찾는 사람이 많아 부럽겠네 미국 미국 그거거든요 미국 연구원 아 근데 진짜 저희 안될과학 채널에 같이 계신 분들이 다 너무 이 두 분 팬이라서 저만 나오는 거를 너무 부러워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제 아마 적당한 시기에 양님도 한번 나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가지고 아 다음에 한번 양님하고 같이 나오시면 재밌을 것 같다고 했는데 양님이 지금 양님이 양님 지금 개인 일정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뭐 한 한번 일정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4월 5월 뭐 때쯤으로다가 네 한번 해서 그리고 저희 아 근데 진짜 저희는 구멍가게인데 이 유명하신 분들이 저희 채널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깔끔하게 저희 채널은 랩미팅은 지금까지 가장 늦어진 게 3시간 40분 정도 양호하죠 네 보통은 2시간인데 그때 인터스텔라가 3시간 40분 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아무리 길어져도 2시 40분 3시 전에는 끝나요 어 근데 침창민님 오시면 1시에 무조건 끝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4시 53분 그러니까 여기가 제 채널이 아니니까 저희 채널이 이게 또 욕심이 많아졌어요 죄송합니다 아 8시간 22분째 와 이제 마무리 져야겠죠 네 마무리 져야겠죠 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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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또 한참 걸리시죠 또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가면 30분이면 가죠 그럼 좀 더 갈까요? 아니요 아니 가야죠 네? 가야죠 이제 가요? 소감 한 말씀 하시고 소감을 해야지 가시죠 네 아 오늘 궤도민수님의 그 또 궤도를 돌아서 55일 만에 오셔가지고 또 준비한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정말 기대가 되고 네 안될 과학에 나가서 또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싶네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에는 아 근데 진짜 다음에 안 오실 것 같아 없을 수도 있어요 아 왜냐면은 진짜로 오늘도 갑자기 어우 따독한다고 갑자기 아니 제가 그때 로켓공항하고 제가 돌아가는 길이 계속 후회했다고 그랬잖아요 택시에서 네 그게 다음에는 안 오시겠다 왜냐면 저는 너무 좋았는데 아니 그건 사람 아닙니다 그게 다음에 안 오시겠다 무조건 가야죠 아 근데 또 호민이 형님 오시는 거는 또 사실 더 부담이 돼요 저는 사실 좀 약간 더 잘해야 되고 막 사실 좀 약간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봤어요 저번에 이 호민이 두 번 오셨을 때 다 좀 원래 잡아놓은 게 아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호민님이 어우 너무 좋죠 혹시 제가 듣고 싶다고 해서 호민님도 같이 해도 될까요? 아 너무 좋죠 했잖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갑자기 되게 길게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야 아! 근데 오늘도 이번에 아 오늘 내일 호민이 형 와도 될까 그러니까 아 그러면 너무 좋죠 갑자기 갑자기 독하다 독해 독하다 독해 이래서 이래서 들어? 그러니까 이거야 막 하다가 이제 얼추 중간 마무리 했어요 아 오케이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호민이 형님 오신다고? 아 이게 과연 호민이 형님을 보여드리기에 부끄럽지 않은 내용인가? 네 내가 겨우 이걸 하려고 호민이 형님을 오시려고 한 건가? 오히려 형 나와서 힘이 더 들어갔구나 아 아니 진짜 다음에는 제가 정말 줄이겠습니다 왜냐면은 정말로 응 이 기대감이 있는 만큼 책임감이 있으세요 내가 보니까 진짜로 다음에 진짜 제가 시간 타임어택 하겠어요 타임어택 나는 좀 약간 어쩌라곤데 호민이 형님은 더 기대를 하면은 기대한 만큼 더 최대한 부응하려고 하셔 아 기대 안 할게요 근데 또 근데 하고 나면은 또 너무 뿌듯해요 제가 너무 뿌듯해요 그리고 막 올라오는 글들 카페 침창민님 카페 뭐 저희 카페 뭐 저희 뭐 유튜브도 이제 원본박물관부터 제가 올라오면은 열심히 댓글 보거든요 네 하..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저는 괜찮거든요 저는 너무 좋은데 이제 가실 때 택시 잡으실 때 갑자기 두 분과 가서 유수암세권을 날리면 하하하하하하 사수자님인지 아세요 아 이거 사수자님이요? 항상 사수자님이지 했어요 아 저번 거부터는 이수자님이 저번부터 드롭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수자님은 이 분배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이 사수자님이 편집까지 하긴 들어 아 나일 수도 있어 하하하하 그거를 잘 봐야돼 잘 봐야돼 어둠 속의 잠 잘 봐야돼 호빈님일 수도 있고 아 그럼 누굴지를 일단 봐야 다잉메세지 같은 거 남겨진 약간 차가우면 저고 아 뜨거우면 사수자예요 근데 둘 다 동기가 있어 아 동기가 있네 이거는 사실 누가 해도 이상하지 않다 네 아 그렇군요 사수자님 8시간 이거 다시 또 보시고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정말로 저번에 그게 있었어요 시간 너무 길어진다 제발 좀 시간 약속 지켜라 아 누가 그래요? 아니 댓글에 왜 그러지? 그래갖고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댓글은 띄엄띄엄 볼 수 있는데 아 근데 제가 사과를 드렸어요 아 그래갖고 너무 죄송하다 카페 올라왔던 거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다 앞으로는 꼭 시간을 지켜라 했는데 이게 사실 뭐 나쁜 뜻으로 하신 말씀도 아니고 저도 나쁜 뜻으로 이게 미친 게 아닌데 네 그 밑에 사람들이 다 무슨 소리 하냐고 막 뭘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걸 보니까 또 어떻게 짧게 해 아 소인배? 저는 이제 어떻게 짧게 하는지를 생각하는 사람 아 소인배 같은데 담아놓은 거 같은데 방법이 있어요 그 파워포인트를 응 리미트를 주는 게 80페이지 뭐 이렇게 그럴까요? 아니 페이지 상관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폭탄 터지게 그냥 안 열리게 암호화가 걸려 암호가 걸려 한 3시간? 4시간이면 암호화 걸렸다 사실 제가 어 왜냐면 사실 보세요 말씀하시는 분 그 준비하시는 분이 훨씬 더 힘들지 듣는 사람은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아우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모양새가 참 그 그렇습니다 그쵸? 준비하는 사람은 훨씬 더 고생했는데 그쵸?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저는 너무 즐겁게 해가지고 진짜로 막 신나서 오거든요 맨날 올 때 네 막 되게 피곤하고 오늘도 막 막 저기 뭐 판교도 돌고 막 했는데도 네 너무 신나게 왔어 진짜 콧노래 부르면서 제가 근데 이제 왜 지금 바로 어?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끓일 수 있는데 안 끄는 이유는 표정을 관찰하는 재미가 있다 하하하하하하 지금 이 악물고 안 바꿔주려고 붙잡고 있으니까 나에게 도전할 수 있는 생각이 생긴다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좀 많이 달라지셨어요 저 아까도 한 8시 반이랑 비교해서 좀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 악물고 버티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자꾸 장난치고 싶네요 진짜 네 계속 안 끄게 되네요 그러니까 계속 한 얘기도 하고 한 얘기도 하고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죠 인사드리고 이제 빨리 또 너무 늦었으니까 이분들도 주무셔야 돼요 많이 주무시고 우리가 안 끄면 빨리 꺼 나도 자기 그런 경우만 안 꺼요 왜냐하면 롤 할 때도 끝났는데 안 가요 가면 돼요 근데 제가 안 끄면 왠지 안 끄면 재밌는 게 나 가고 나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차만 못 가고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 맞아 지금도 아마 그럴 거야 지금도 재밌는 게 있을까봐 뭐 하나 나올까봐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제 끌 때까지는 버티시는 거니까 그치 그치 아우 사랑합니다 여러분 야 고맙습니다 아직까지 네 지금 몇 분이죠? 8500분? 6500분? 와 제가 진짜 정말 많은 DM도 보내주시고 제가 인스타 오는 거 제가 다 답을 못 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죠 카페도 제가 다 답을 못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근데 이미 이렇게 해서 대답을 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어떤 질문이나 이런 걸 다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또 하시기 때문에 혹시 제가 못 해드려도 정말로 이게 제가 아쉽게 못 본거지 마음은 이미 어떻게든 뭔가를 소통하려고 하고 있었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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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 똑같아 쏘영이가 괴드님한테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 과학에 관심이 많거든요 무조건 음성파일로 막 해줬어요 아 주세요 주세요 바로 주세요 다음 시간에 한번 그거 대답도 한번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아니 근데 쏘영이는 조금 천재끼가 있어요 보니까 아 왜냐면은 그 뭐라 그러지 예 어 약간 소수 느낌이 나요 아 왜냐면 일반적인 그 나이대 아이들이 고민하는 내용과 다른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게 지난번에 그 나영님 나영님께서 남겨주신 글도 그 그 이 이 소영이가 뭔가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한 글이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사실은 모르고 있는 무지에 대한 것들 죽으면 어디로 갈까 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무지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전혀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보통은 무지에 대해서 아무 지각이 없어요 네 근데 무지에 대한 두려움이 저는 굉장한 무지에 대한 어 행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어 이거를 조금만 잡아주시면은 아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잘못하면 그거는 막아야 돼요 아 너무 힘든 길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뭐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굉장히 멋진 일을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소영이 소영이 좋다 야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좋은 시간에 어떻게 돌아가실까요 택시 타죠 뭐 택시 택시입니다 지금 시간에 뭐 어떻게 좀 기다렸다가 차차 타고 지하철 차차는 에이 지하철 타면은 예를 들어 잘못해서 순환선 타면은 계속 똑같은 데에 돌아요 택시 택시가 좋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무시고 아침 9시에 일어나려면은 흘렀어 3시간 3시간 주무시겠다 그러니까 몇 시에 일어나실까요 저는 뭐 조금 저도 한 9시쯤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호민 형님도 피곤하신데 그래 나도 저도 9시에 일어날게요 9시에 다 일어나서 저희 카톡 하시죠 네 단톡방에서 인증하시죠 어 네 아 왜 왜 왜 왜 이리야 아 아니 감정이요 아 이쪽만 보여주려고 눈뜨는 거는 이쪽만 보여주려고 아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갈까요? 어 네네네 어 이거 뭐야 이거 소개 한번 해줘요 기안 기안84님이 삼성역에 있는 절 뭐지 비싼 절 봉은사 봉은사 어 닭띠 띠별로 염주가 있다고 하나 사다 주셨어요 우와 봉은사 역에 있는 네 봉은사 이야 이게 희민이가 형한테 의지를 많이 해 이런 것도 따로 챙겨주고 얘가 세심하게 이런 거 하나나 다 안 하거든 근데 이런 거 보면 형도 또 내심도 마음에 드니까 이것도 차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나 이런 거 잘 안 차는데 그러니까 너무 맑은 분이시죠 색깔이 이게 아마 전통 뭐 그걸로 해가지고 색칠했을걸요 이게 다 달라 이게 색깔이 다섯 개가 따로 있고 비싼 자리에서 만들었으니까 이거 비싼 거겠지 이런 게 진짜 이 사랑입니다 그쵸 이게 또 이게 또 희민가움이 또 실내로 이어져오는 또 그러니까요 전통의 듀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에이 듀오는 무슨 네 희민가움이 메인이 돼야 돼 사실은 자 아 근데 진짜 다음번에는 조금 이완시켜야 되겠네요 네 오늘도 수축된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네 어 아 제가 일부러 그런다고 아니요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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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지금까지 합방한 것 중에 네 이 침착맨님 채널에 나온 것 중에 침착맨님 컨디션이 오늘이 제일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사실은 똑같아요 사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눈이 달라요 네 오늘은 근데 이게 저는 금연이라고 생각해요 금연 금연을 하니까 체력이 좋아졌네 이미 컨디션이 다른 거야 운동을 안 했는데 네 금연을 하는 순간부터 컨디션이 좋아진 거야 왜냐면 지난번까지는 금연을 안 하셨었거든 흡연이었거든 흡연 침착맨과 금연 침착맨은 컨디션 자체가 다른 거죠 아 오늘이 가장 늦게 끝나는데 오늘 컨디션이 가장 좋아 이것은 바로 금연의 힘이다 아 너무 좋습니다 흡연 침착맨 흡연 침착맨 흡연 침착맨 흡연 침착맨 아 뭐라고 한 말씀 하세요 흡연 침착맨 아 정말 즐거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흡연 침착맨 흡연 침착맨 아 너무 재밌다 이거 진짜 한 주가 꺾였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잘 버티시면 또 이제 주말입니다 네 뭐 커피 드려요? 아 커피 드려요 아 커피 드려요 이제 이제 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너무 붙잡고 있으면 안 돼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중단 버튼이 어디지? 컨트롤 알트 딜리트 알트 F4 어? 어디죠? 아 이게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아니 그냥 컴퓨터로 저기 저기 코드를 뽑아버리면 되잖아 ㅋㅋㅋㅋ 아 그 그 고장나요 두꺼비집에 내리면 돼 ㅋㅋㅋㅋ 고장나 안돼 아 근데 호민이 형님 조금은 진짜 화나신 것 같은데 아 아니야 화가 하네 ㅋㅋㅋㅋ 어허 오줌마저 아우 오줌마 터지겠다 이거 어떻게 꺼예요 완료 아니야 완료? 그거 아닌가?! 확 어! 저 나 아 방송 중단 저기 저기 방송 중단 그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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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중단 있잖아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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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아닐까요? 그 밑에 조금 밑에 좀 밑에 거기 거기 까만거 방송중단 그 밑에 그 밑에 그 위에 위에 어 거기 거기 여기? 아니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요거 요거 아니까 요거 어... 아 그건가? 한번 눌러볼까요? 예예